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이거 좀 드릴까요? 슬리퍼? 슬리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저 없어도 돼요. 아 슬리퍼 하나 드릴게요. 없어도 됐네. 슬리퍼 있어야지 슬리퍼 있어야지. 없어도 돼요? 알았어요. 자... 없어도 되면... 아... 어 요즘에 어때요? 피곤? 피곤쓰? 전 피곤합니다. 아 피곤쓰 왜 피곤쓰? 어 피곤쓰... 오지영씨 왜 피곤쓰? 아니 생각지도 못한... 뭐 이렇게 하게 되가지고... 어어어어어을 사오! 어어어어 사장님! 어으어어어어 김 사장님! 뭔 사오? 사오 아니에요?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아 프로그램... 뭐요? 론리나잇? 아 이거 LCK에... 원래 성캐님하고... 아 느리셔서 죄송합니다. 뭐 하던게 있었는데... 어 성쾌가 준 게 아니요 그거 아니군요 아니에요? 아는 단어 아는 단어 총동원 했는데 첫방을 했어요 그분들 없이 이번 시즌 근데 망했어요 첫방이 왜요? 선수들만 덩그러니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청률이나 조회수? 아니요 그냥 방송이 망했어요 아 그냥? 내용이 시청률이 아니라 방송이 망해서 되게 어수셨나보다 저도 보면서 아 망했네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 다음주 어떻게 하나 봐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주 제가 했더라구요 아 수요일주에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해줄 수 있냐고 어 그러면 이제 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요즘에? 와일드리프트 아세요? 아 모바일롤 제 좋아하죠 와일드리프트 좋아한다고요? 네 그 대회 한거 봤어요 와일드리프트 대회 아 그래요? 그 대회 있었는데요 인벤에서 한거 음 아 뭐 있었을거에요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 나왔을때 와일드리프트 아무튼 그거 세계대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월드 챔피언십 그거는 홍보 잔뜩 막 하더니 좀 잠잠하네요 와일드리프트 와일드리프트 국내에서 인기 반응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대회로서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어 해외에서는요? 해외에서는 난리지 해외에서는 장난 아니야? 동남아 쪽 동남아가 동남아가 모바일 게임이 장난 아니야 중국어 네 그래서 지금 8강까지 했는데 8강에 중국 4팀 다 1위로 올라가고 동남아 3팀 한국 1팀 동남아가 잘해요 동남아가 진짜 모바일 동남아는 PC 회선이나 뭐 이런거 같은데 인프라가 덜 있어가지고 모바일로 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중국 쪽도 모바일 시장이 엄청 커가지고 지금 동남아랑 중국 시장 쪽에서 인기가 엄청 많고 거기는 막 길거리 응원을 해요 와리 대회하는데 어 와리 와리라고 하는구나 와리 와일드리프트 와리 어 우리나라는 약간 약간 뜨뜩 미지근해요 사실 내가 보면 우리나라는 파이가 작아서 뭐 하나가 먹으면 나머지가 그렇게 흥해하기 힘든거 같아 게임도 보면은 롤 인기 많으면 다른게 좀 죽고 이런게 있잖아요 우리 모바일은 뭐가 인기지 요즘에? 그 뭐 뭐 하나가 먹었나? 모바일은 뭐 딱히 계속 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나? 배그같은거는 모바일도 흥했거든요 모바일 엄청 흥했어요 요즘에 모바일이 돈 더 많이 벌걸? 동남아 쪽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모바일이 진짜 좋은게 뭐냐면은 결제가 편안하지 다 이렉트로 돼 그니까 내가 순간 땡기는데 했을 때 피시면은 아유 말자 이게 타이밍이 나오는데 모바일은 땡기는데 눌러있어 그래서 모바일이 아마 결제 되게 많이 나올걸 맞아 그리고 그 또 앱스토어나 이런데서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비싸요 알아요? 맞어 맞어 거기보다 좀 비싸요 네이버 포인트 도매가 중간에 껴가지고 네이버 포인트도 웹에서 충전하는 거랑 다 달라 달라 앱스토어에 있는 네이버 시리즈로 충전하는 거랑 다르더라고 나 이거 최근에 알았어 그게 나 앱에서 했거든 나 그리고 스토어별로 달라요 어어 구글스토어랑 구글스토어랑 원스토어 이런데랑 또 할인이 엄청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 차이도 엄청 커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해 음 저는 모바일 게임 뭐 안 하기 때문에 음 애니팡이에요 애니팡 진짜 아저갔네 우리 아빠가 하는데 애니팡 3 저 최신 4 저는 아 4요? 첫 스테이지 넘었어요 어 철권같이 철권 3만 하시는 분은 3만 하고 이게 있어요 태그만 하시는 분은 태그만 하고 저는 4 아 4 4만 하시는구나 제가 맞나 봐야겠다 시스템이 또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안 해가지고 라스트팡이라던지 뭐 이런 시스템이 또 달라요 아 일반 4네요 저는 어 제가 좀 더 최신이네요 아 정수씨 아 정수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뚝 아니 맨날 늦어요 문 꽉 닫으세요 문 꽉 닫으세요 꼬리가 길어 아 미안합니다 아 처음 오셨어 처음 그랬으니까 네 처음 그랬으니까 처음 그럴 수 있죠 아니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 이게 그 차가 좀 아니 뭐야 비가 좀 오고 네 배가 좀 고프고 해서 아니 비 오면 일찍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제가 비가 와서 이게 원래 이제 보통 해가 뜨면 이렇게 시간을 보잖아요 해시계처럼 네 어두워가지고 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뭔 소리야 이게 뭐 원신이야 그냥 그냥 순전히 그냥 자기 실수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뭐 순전히 없구나 여지가 집에서 한 12시 한 40분쯤 나왔습니다 야 진짜 너 땡 12시 40분에 나 도착했네 이중이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전에 출발 전 11시 반에 출발했어요 여기에 딱 도착하니까 주차장이 1시였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있었는데 아니 얘가 올 때는 얘가 올 때는 없었어 어 한 자리 딱 내가 비워가지고 아 너 종수 여기다 대라고 내가 일부러 어려운 주차 자리에 내가 하고 왜냐면 넌 주차 개 못하니까 아 배려? 네 배려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 대고 종수 쉬운 자리에 내가 냅둬 내가 축소에서 개 줬네? 그러니까 개라니요 아니 속담이 속담이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밥 먹죠 배고픈데 밥을 나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좀 허기가 줘 아 근데 오늘 밥이 사실 제가 준비한 밥이요 어저께 뭐 안내를 좀 해드렸죠? 개밥이? 개밥은 아니고 컵라면이에요 컵라면도 괜찮으신지 근데 저도 컵라면 좋아하긴 하는데 어제 그 보니까 뭐 이상한 컵라면이던데 뭔데? 이거 요거에요 아 뭐야 광고야? 벌써 부터 광고 아니에요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 대용량 4,000kcal 뭔데 10도가 일본어네 야키소바에요 오 맛있는거네 8인분짜리 야키소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제가 조금 초를 쳐도 되나요? 아 초 쳐야 돼요 제가 소바를 안좋아요 잠시만요 살짝 살짝 머뭇거리는게 뭐였냐면 손님 모셔놓고 컵라면 먹이는게 그건 괜찮은데 상례기간이 2022년 5월 10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버렸었거든요 네 아 이제 폐기하겠다 해서 버렸어요 옆에다가 다시 갖고 온 이유가 상례기간은 이정도 괜찮대요 상례기간이고요 유토기간이 상기간하고 다르대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일본에 상례기간이 따로 있대 상례기간이 따로 있대 유통기간 따로 있고 아니 그 먹는 기간이 있고 뭐 따로 있대 한국도 유통기간이 이 정도여도 먹어도 되긴 해 한국 유통기간은 괜찮지 원래 그거는 안정장치지 소바 안주하시고 배고프시기 때문에 시킬게요 이건 이따 간식으로 간식으로 먹자 한 번 먹어보자 시청자 보내주신거니까 저녁까지 하게되면 저녁까지 하게되면 오늘 뭐 바쁘세요? 저녁까지 안해요? 당연히 하는거지 당연히 하는거 아니야? 아니 저녁까지 매번 했지만 매번 했지만 당연한건 아니다 당연한건 아니다 우리가 매번 아니지 저녁이 당연한거고 밤까지 하나마니아가 선택 아니야? 그게 근데 저녁을 당연하다 그래 버리면 항상 이렇게 기대치가 올라가 시청자분들 내려오 기대치 내려 내려야되는데 말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와요 자 그러면 식히죠 식히고 비오니까 또 저 오늘 먹고 싶은게 있어요 아 너는 뭐 짐에서 먹고와 혹시 맨날 먹고 싶은게 있대 차짱? 아니 아니 잠깐만 야 먹고 싶은걸 말도 못하냐 근데 저 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였거든요 네 그때 차돌 짬뽕 먹었어요 철면수집에 차돌 짬뽕 먹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오는 시납품 나와야되는데 맛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이제 쫄면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먹고 왔어요 네 맛이 제 승이 안차가지고 아 쫄면이? 내 이름 걸고한다 먹는것도 철면수집 얼굴 박혀있는데 사실 뭐 야무지지 못하면 안된다 야무지지 못하면 안되지 왜냐면 차돌 짬뽕 그게 맛 평가가 좋았거든 한 두번을 제가 빡고 시켰더니 거기서 약간 의욕이 좀 떨어졌나 두 번 빡고 했더니 아니 근데 가격이 좀 돼도 맛있으면 진짜 말 없어 근데 가격도 사실 가격 얘기도 했는데 차돌박이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싸서 차돌박이를 빼고 그냥 지카 불고기를 넣었는데 별로야? 쫄면 별로는 아니야 먹을만한데 그냥 쫄면이에요 굳이 뭐 굳이 차별화가 안된다 철면수심을 붙일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게 내가 뭐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맛있으면 하는 건데 아니 근데 니가 전문가 이런 사람이 전문가야 진심인 사람이 그래서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저 오늘 먹고 싶은데 얘기를 좀 다뤄보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그거 어제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슈바인학센이 슈바인학센 아 슈바인학센 오 갑자기 땡기더라구요 그 누구야? 슈바인학센 독일치고 있어요 독일치고 슈바인학센 슈바? 저 약간 독일식 독일식 족발 같은 거 있어요 아 그게 사 아 음식이야? 겉바속적인 대명사 아 음식이야 이게 혹시 있나 해서 슈바인학센 땡겨요? 네 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맥주단수 씨는 그럼 족발을 먹자 정수 씨는 뭐 빈대떡 좋아할 것 같은데 왜요? 아 슈바인학센 보단 아 느낌이 아 저 약간 에스프레소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느낌이 약간 그쪽 느낌이긴 해 어느 쪽이요? 네? 빈대떡 느낌 무슨 소리에요? 그 니가 완전 빈대떡이지 빈대떡처럼 생각해 종로 가수 전집에서 전집에서 전도 사실 좋아하긴 해요 어 전 좋아하잖아요 비오는 날 전도 괜찮아요 그니까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얼굴이 전 좋아할 것 같은 한국인의 얼굴 요새 또 스트레스가 좀 쌓였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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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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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빈대떡 같은 거 좋아하는 한국인의 한국인 밥 사는 느낌이네요 얘 요새 바빠? 바쁘지 엄청 바빠 여기 틀면 나와 안 바빠 안 바빠 수돗물이야 저 이거 한 바퀴 쫙 돌고 이제 안 해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아 그 루틴이에요? 아니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돌고 있더라고요 음 항상 의식적으로 눌러야 돼요 아 돌면 안 돼 근데 내가 최근에 뭐 하나 봤는데 약간 좀 뭐랄까 기계적이던데? 아니 어느 순간에 어느 방송 유튜브를 봤는데 애가 약간 기계적이더라고요 아 피곤해 보이네 약간 얘가 너는 워낙 바쁘긴 했어요 요새 한 번 쉬어줘야 돼 제가 리액션 약하잖아요 리액션? 리액션 약해요 리액션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리액션이 전형적이지 않지 그렇지 리액션이 우리 전형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건 너고 넌 너무 인위적이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지금 넌 너무 인위적이야 지금 내가 얘기를 너는 뭐 인위적이라도 뭐라도 좀 해봐 아주 그냥 두 분 말씀 다 끝나 주시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차례인데 애가 끊었어 말씀 다 끝나셨으면 됐다 안 할거야 슈바인 학생? 슈바인 학생 슈바인 학생 배달이 돼요? 근데 머리 되게 귀엽다 근데 어 그러냐? 카와이 머리 처음에 딱 봤을 때 머리를 딱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디테일하지 못했네 오늘 뭐 바뀐 거 없네? 근데 나 머리 맨날 이렇게 잘라요? 똑같이 잘라요? 고등학생 같아 흰머리가 좀 있어 흰머리가 좀 있어 염색만 한 번 해야돼 근데 염색을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더라고 계속해야 되더라고 계속해 계속해 서인천고 서인천고 아니에요 서인천고 제물포 제물포 이런거 기계적 매트 그냥 그 의식의 흐름 아 슈바인 슈바인 없어요 아 준비중이야 왜 준비할까 아 먹고 먹고 싶었는데 그냥 족발 먹어요 근데 사실 나는 족발이 더 맛있어요 족발 좋아 나 족발 좋아해 슈바인 학생은 사실 첫 맛이 맛있고 그 다음부터 좀 물려요 맞아 맞아 기름죠 기름죠 족발로 갈까? 족발로 갈까요? 족발에 쟁반짜장이면 기가 막히지 쟁자요 쟁자 괜찮아요? 어 쟁자? 어 쟁반짜장이 아니라 쟁반국수 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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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정수씨는 전 참을 수 있겠어요? 하하하하 꼭 참아야돼요? 아니 저는 드시고 싶은 얼굴에 아니 전을 전 안먹고 그냥 묵사병 같은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묵사병을 좋아해요 하하하하 그치? 하하하하 막 오우 오우 가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하하하하 아니 근데 솔직히 하하하하 근데 묵사병 맛있잖아 아 맛있어 나 좋아했어 진짜 나도 좋아해 아니 근데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이미지가 이래서 그렇지 한식은 얘가 더 좋아해 한식은 내가 진짜야 묵사병 진짜야 본인 먹고 싶은 걸 말했구나 아 그치 그치 하하하하 사는데 양식을 잘했어 아니 얘가 너무 또 이거 또 다 빼고 얘기하네 아니 그리고 진짜 내가 이거 아니 앞뒤 다 빼고 얘기하네 아니 가부장적인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있어 막 앉아가지고 가만있고 와이프분이 다 차려주시고 오우 뭔 소리야 나 왔다갔다 했잖아 나 커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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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다 요새도 이런 사람 깜짝 놀랐다 제발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 약간 과장돼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결혼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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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 다른 매력있나봐요 오우 오우 짜증가 오우 이야 부인하지는 않네요 그 어떤 집에가서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이 정도 되게 미화했어 되게 미화했어 내가 뭐 커피 비화한게 이 정도요? 아니 아니 커피 이러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이 너무 잘 꾸며놨어 내가 진짜 무슨 무슨 잡지나 이런데 TV에서 나오는 집보다 더 이뻐 되게 잘 꾸며줬거든 아 그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민망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딱 갔는데 딱 필요없어 아 이거 해놓고 아이고 쓸모없어 막 이러는 와이프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취향을 탈 수 있어 왜냐면 좀 좀 투머치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정수씨는 너무 이쁌 아니 정수씨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누가 가본집 중에 제일 이뻤어 오 어 오 진짜 최고였어 오 좋겠다 오 좋겠다 이런 기계적인 예시지 맡겨요 우리한테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아 그래도 될까요? 맡겨도 될까요? 아니 그 종수씨가 좋아하니까 5천만 땡겨줘 봐요 아 5천이요? 네 아 그거 약간 소풍이 종수씨는 난 처음에 집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창고잖아 창고 딱 들어가면 느낀 게 빚이 있나? 바로 야반도지로 해도 상관없게끔 해놨어 아 안돼 못 막 나가면 돼 아 그러니까 김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빈집 되는 딱 지금 묻혀 진짜 아무것도 거실에 철봉을 놓았어요 아 처음에 철봉도 되게 한강이 났죠 그 사이클처럼 사이클하고 맞아 맞아 사이클 옆에 철봉 너 잘 하지도 않잖아 안 해요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나가서 철봉을 해 요새 철봉이 어디 있는데? 아니 아파트 그 놀이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진짜 게을러 옷걸이라고? 옷도 안 걸어 옷은 건조기 안에 있죠 아니 그냥 얼마나 게으르면은 나가서 하기 싫어서 야 니가 아냐 너는 니가 아냐? 너는 뭐 집안일 니가 아냐? 그래서 내가 철봉 안 놓잖아 난 안 할 걸 아니까 난 축구라도 하잖아 너 지난주에 축구 안 나왔잖아 또 아니 지난주에 축구 안 나왔잖아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목요일이었어요 참가 투표를 했죠 이틀 전인가 비가 온다고 수요일로 바꿨어 그 날은 내가 안 되는 날이었어 잘 바꿨어 그래서 못 나간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죠 그냥 그날은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간 건 맞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냥 그거 그렇다고요 뭐 못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못 나간 건 맞잖아요 또 못 나간 거였어요 그건 맞잖아요 이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에는 나가죠 아 다행이네 나와요 너? 나와죠 근데 약속 챙기는 거 아니야? 네? 약속 챙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미리 다 빼놓고 했는데 그날 네 참 네 참? 네 참 뭐 밥이나 시켜요 그 어저께 롤 그거 어떻게 어제 뭐 하던데? 아 어제 그 성쾌가 중계에 성쾌가 중계에 성쾌가 중계에 성쾌가 컨텐츠에 상대팀으로 나랑 동시간대 하더라고요 라이벌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성쾌 농담이에요 제가 한 거야? 아 이겼죠 아 그래요? 압살했죠 그냥? 아니 내가 중간에 봤는데 개 못하던데? 누가요? 너 뭐 미드 레벨 차가 엄청나던데? 아 근데 들어보세요 코르키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내가 본 거 같아 아 근데 그게 그 롤을 상대가 잘하더라고요 뼉 잘하니까 차이 났겠죠 본인 못하고 아 근데 그리고 상대는 막 많이 왔어 정글이랑 막 애쉬가 궁을 날려서 날 맞췄다니까 애쉬 궁이 상대 바텀에서 피하냐 미드까지 어떻게 피하냐 나 혼자 느꼈는데 제가 어저께 카페에 올라왔어요 제 카페 뭐라고? 정수씨가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켰어요? 제가 그걸 봤을 땐 늦었어요 아 또 봤어? 이미 그때는 잘했어? 제가 진짜 다시 보기 안 왔는데 다시 보기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걸 또 왜 다시 보기를 봐도 잘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그 상쾌가 준 게 그 대회할 때 위에 그 0대 0 이렇게 뜨잖아요 키 1수가 0이면 계속 넘겨 1 나올 때까지 1 나올 때 어 뭐야 바텀이 먼저 죽었네? 처음에 바텀이 먼저 죽었어 계속 넘겨 게임보니까 죽는 게 한 번 나오더라고 음 근데 처음은 진짜 억가로 죽었고 억가로 죽었어 진짜 개어과였고 진짜 개어과였어 거기서 혹시 성장 차이가 좀 발생해서 계속 밀린 건가요? 낮죠 낮죠 왜냐면 왜냐면 아니 상대 정글이 볼리베어가 전멸로 꽝 찍더니 아니 코르키 아니야? 네 그래서 코르키는 웬만해서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볼리베어가 벽 뒤에서 전멸로 꽝 찍었어 거기까지 인정? 근데 에쉬 공이 거기다 맞았어 스톰글린 상태에서 응 밑에 바텀에서 아니 그거 첫 번째 걸 피해야지 원래 상대 에쉬면 당연히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야 그거 프로도 못 맞춰 야 바텀에서 그 볼리베어 궁타임 어떻게 그걸 구르마 어 지금 프로 비하하신 거야 어? 비하하신가? 프로도 못 맞춰? 우리나라 롤프로 비하하신 거지 못 맞춰 프로 못 맞춰 잠깐 정리를 해서 이러니까 T1에서 짤리지 족발반 미친놈아 족발반 나 근데 언제 T1 옷 입고 했다? 아 T1 짤린 게 아니라 졸업 계약했지 계약했지 불족반 족발반으로 하고 그 그 국수 국수는 나올 걸? 중부는 나올 걸? 아 포함이네요? 포함이네요 추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저 쪽에 같이 되실 분들 제가 개인 방송을 송출 못 해가지고 영상 녹화를 떠났어요 녹화 떠나가지고 제가 어제 그 T1에서 이번에 이번 시즌 입고 있는 유리품 있잖아요 그거 보내줬거든요 계약 끝나고 나서 아 나도 보내달라고 그래 나도 좀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줘 저 계약도 끝났는데 내 거 보내준 것도 감지도 없는데 아 부탁 좀 해 제가요? 네 뭐라고 아 그냥 해봐 제 친구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네? 아 배달이 있구나 배달이 있지 배달이.. 포장은 거기 떠 있을 리가 없지 근데 배달인데 왜 그게 없지? 배달비? 배달비가 없네? 쪽? 얼마? 족발은 비싸서 잘 없어 그럴 수 있지 족발은 좀 뭐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잘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 했는데 무슨 말하고 유니폼 이쁘더라고 뒤에 그리고 이름도 생겼어 진베라고 딱 보내줘서 입고 했지 아무도 안 봐주는데 아냐 잘했어 그리고 우리 팀은 이겼는데 난 재미없었어 무띠가 못했어 인정차별 당했어요? 아 인정차별 그럼 힘을 못 쓰잖아요 인정차별 당하다가 인정차별까진 아니고 도리터스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알았어요? 안준대요 그냥 끝났어요 제가 연락을 해볼까요? 침착맨님이 연락하시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연락해서 받으면 제가 반 드릴게요 오케이 나도 줘 그러면 3분의 1씩 논가죠 침철단 3분의 1씩 논가죠 철면수심이라는 제 소중한 친구가 인정차별로 당했다는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어떤 성생수건이든 인정차별도 해결이 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 혐오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수씨에 대한 정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까먹었을 수도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행적 그 행적들 철면수심 짬뽕이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개인정본 말고 우리는 또 최대의 인플루엔서니까 PPT를 만들고 코르키도 애쉬궁도 맞고 이러니까 근데 애쉬궁이 그 애쉬 누구예요? 그 애쉬가 그 애쉬? 달수빈님이었을 거예요 연예인 달샤벳의 수빈님이라고 매소 궁이 매번 매소웠어 야 매번 매소웠어 그러면 뭐 맞을만 하지 야 수빈님한테 맞으면 영광 아니야? 그래서 좋았어 그러니까 수빈님한테 맞으면 영광이지 장난 아니었어 진짜 무슨 장난 아니었어 거의 프로급 아니 내가 그리로 갈 줄 어떻게 알고 거기다 썼다? 뻔했다는 거지 아니하니까 멍청아 야 미드라인 이렇게 긴데 난 저 위로 갔는데 거길 맞히더라고 다 보였다는 거지 정수씨는 코르키 하지 마세요 하지마도 왜요? 아니 옛날부터 원딜으로 가면 무조건 코르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코르키 쉽다고 생각하나봐 코르키가 발키리 야 오늘 야 미드빵해 미드빵해 정수씨 제발 들어보세요 발키리 할 수 있고 이동기가 있으니까 방심을 해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자만이 있어 기본적으로 나는 이동기가 있으니까 피할 수 있어 그럼 넉넉하지 헤에 하고 하자 헤에 야 니들이 롤라 넌 자나 때 우승도 못해보기 뭐 알다고 놀 얘기를 해 넌 중계다 임마 가서 중계하고 있지 어 맞네 자나 때 우승 못했는데 우승 못해봤어 중계인가? 몇 등에 했었죠? 저 3등에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다시 변을 좀 말하자면 우리 강키 감독님이 포인트를 반도 안 썼고요 그리고 그때랑 다르게 또 여섯 팀에다가 박스에 그 다음에 바로 철카림으로 아 그래요? 어 그럼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나갈래요? 나갈래요? 다음 회차 나가서 증명하실래요? 우리는 우승 한 번씩 했거든요 어 전 나갈 자신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불러서 그렇지 다음에는 중계 말고 선수로 어 전 무조건 나가죠 어 그래요? 어 그러면은 선배 들으면 무조건 나가야죠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럼 넷클리님한테 네? 나갈 거야? 너도 나가 그럼 저는 같이 나가야지 같이 나가야지 저는 아니죠 너도 내가 나가 너도 증명해 증명하기 싫어 한 번 증명했는데 왜 나가요? 난 두 번 증명했어 너 증명 너만 해 증명해 그게 아니라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빡세졌어 인정하잖아 어 인정해 왜냐면 그 다음에 나가서 바로 광탈하고 나한테 너무 빡세졌다고 그럼 너를 할 때 증명받든가 왜 지금 그때 증명 안 받을 수 있어 아 그렇게 따지면 옛날 펠레는 지금보다 추구가 좀 그러니까 뭐 그래 그래 그때랑 많이 달라지진 않아 아니 달라졌어 펠레 비하인 거예요? 펠레 비하가 아니라 나는 펠레다 너는 그럼 지금 나는 펠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잘할 때 펠레다 마라도나 펠레? 아 마라도나 폭력적이야 내가 페마라 내가 페마라 어떻게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물론 그때가 지금보다 수준도 지금 높아졌고 팀도 많아졌지만 우승 못했잖아요 맞아요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 나가세요 이제 포인트도 반도 안 써 그건 강키 감독님이 잘못하시고 저는 우승했을 때 강키님이 코치로 도와줬어요 아 명작이더라고 우리는 강키의 지노력 아래 감타는 감독님 아니 코치였고 그랬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반도 안 써 나도 강키 코치님 어머 그런 명작이 단군을 만나서 아니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한순간 무조건 꼴찌라고 그랬어요 포인트를 반도 안 써 아 맞다 제가 아는데 그때 같은 팀 했던 원딜이 지금 2회 연속 우승한 플러리님이었어요 날 만나서 애가 개가천선을 한 거지 아 그렇구나 우리 3위라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의준씨는 진짜 아니 철카림 얘기 좀 하세요 네? 철카림 난 철카림을 진짜 못 봤어 나 중계를 하고 있었잖아 분위기가 쌓였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냥 종수가 그 다음에 연락을 해봤는데 애가 좀 제가 본 종수랑 친해진 이후로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철카림 한 번 볼까요? 뭘 봐요 밥이나 먹어 주문했어요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거 없으니까 철카림은 할 거 답이 나올 거죠? 네? 저는 증명?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증명을 두 번이나 했고 아니 그때란 너 세 번 하면 반지 주는 거 알아? 우승 세 번 하면 한 돈짜리 반지 줘 아 그래요? 한 돈이 아니던데 스물 몇 돈짜리 스무 돈? 이번에 강소연이 받을 뻔했어 얼마야? 스무 돈이면 얼마야? 스무 돈까진 아니고 몇 돈이야 아무튼 백만 원 넘을 거야 백만? 어 진짜? 이미 한 돈이잖아? 이미 한 돈 뭐하는 거야 이 자식들 밴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앞뒤로 해 어떻게? 앞뒤로 해 바로 그냥 싹 다 그냥 싹 다 그냥 전체 배내 아니 요즘 금값이 또 좋아 왜냐면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맞아 맞아 전쟁 나버려가지고 러시아 놈들이 있을 때 어 아 맞잖아 암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출전하시는 걸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기다려 봐봐요 기다려 봐봐요 기다려 봐봐요 네 그때 벽을 느꼈는데 너무 잘해졌어 아 이제 벽을 느껴가지고 솔직히 요즘에 빡세게 하긴 해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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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그 우리들 앞에서만 막 막 의시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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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니네들 앞에서 지금도 의시되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서 막 의시되다가 거기 가면 강약약강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때 엄청 쭈그리던데? 그 팀에서 말도 못하고 안 쭈그린데? 아니 막 말도 못하고 막 참지 못참고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아 나는 그거 스탬플스테인줄 알았어요? 무건수행 소리야 말 많이 했거든? 말 벌써 많이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아닌가요? 그랬구나 그때 팀이 누구였어요? 그때 타비 암야비 어? 뭐야 되게 엄청 잘하는거 미드덱클린 오 장난 아닌데? 박테미 유나 땅 민 땅 어? 잘하는데? 그럼 범인이 왜? 진짜 범인이 나왔네? 그래서 안 나가잖아 안 나가니까 지가 그래도 그 우승도 못해본게 진짜 우승 이거 우승 멤버 아니야? 탑 얌얌 어? 아니죠 얌얌이 우승을 한 번도 못해봤으니까 아니 근데 얌얌이 그래도 결승 말이야 무관의 제왕이잖아 무관의 제왕이란 말이 웃긴게 재론너벤넌 그렇게 잘하면 우승을 했겠지 재론너벤넌 이제 못했지 뭐 어 이거 괜찮을까? 얌얌님 팬분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까지 걔네 걔 팬들도 알아? 아 조수씨 알무수했겠지 아 내가 뭐 어떡하라고 뭐 조수씨 롤도 못하는데 인성도 터질까 하하하하 노인성 아 그리고 넥클리도 우승 한 번도 못했어 어 넥클리도 우승 못했어 이거 보세요 같은 팀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나는 우승 두 번 했으니까 근데 범인이 우승을 두 번을 했네 아 세상 알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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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세상이 그래요 어 이런 거야 억울함 우승하고 오든가 시켰어요 시켰어요 다행이네요 시켰고 조수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저는 철봉은 하고 있고 철봉은 아 옛날에는 좀 했는데 요새는 힘들어요 두 개도 두 개 이렇게 두 개? 너 두 개 하냐? 두 개 하지 두 개는 난다 솔직히 두 개 FM으로 두 개 두 개는 나지 두 개 만만치 왜냐하면 나는 내 머릿속에 내 몸은 무조건 몇 개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정수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반신이 지방이 있고 정수진은 상반신에 있잖아 그러니까 상반신이 했으니까 해야지 여기는 하체가 좀 몸무게가 이게 팔이 버티기에는 이제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얕잖아 막 이렇게 철수하다가 제일 놀랍다고 야 하나는 하지 그래도 내가 점프를 해서? 아 점프 안 하고 에이 점프해 에이 그렇게 아니지 진짜 힘들어 정작에 하나도 힘든 사람 많아 아 나 하나 할 수 있을까?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막상 해보잖아 자신 없네요 연기 좋네 네 어떻게 뭐 그 병만씨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엄청 바빴잖아요 저 요즘에 굉장히 바빴고 진짜 바빴어 틀면 나오더라 그 사실 토요일에도 딩동댕대학교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딩동댕대학교 하면서 재밌지만 고대다 고대다 그게 뭔지 알겠어요? 뭔지? 재밌지만 고대다 모르겠는데요 말 그대로요 음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 주말에는 좀 일정 안 잡는 걸로 아 그쵸 휴식이 필요해 리프레쉬가 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흐름이 왔을 때 이거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아니 그리고 그렇게 바쁘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줄 수 있어 소영이라든가 와이프 분과 이렇게 결혼해봤어? 결혼했다고 유세터냐? 참 너 좀 아름다워 약간 가족들과의 시간이 소중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정수씨도 그말 맞고 결혼을 해야 가족이 있냐? 나도 엄마 있고 누나 있고 다 있는데 소영이가 그 요즘에 힐링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주말에 뭐 한번데요? 저랑 소풍과는거 오~~ 소풍이 뭔지 알아요? 제대로 가는게 아니고 어딜가? 동네 가는거 그게 어디야? 동네공원에 돗자리 갖고 나가서 피크닉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피크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게 진짜 좋아 너무 떨어져요 왜냐면 너무 멀리 가고 교회로 가면 사음도 많고 그래 그냥 돗자리 하나 들고 나가는 거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네 5분 거리인데 5분 거리? 아 그게 어디야? 집 앞에 벤치 의자 벤치에도 잘 안 앉아 봐 사람들 우리 와이프도 가끔 그 친구들하고 송도 공원에 그냥 돗자리 들고 나가요? 아 좋더라 형도 좋더라 아 근데 송도 공원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아무튼 돗자리 갖고 나가요 갖고 나가가지고 편의점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먹을 과자를 하나 사와서 과자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 사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그 보리차 하나 사가지고 보리차 와 건강하네 각스 만들어 먹어야 돼서 아 각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닌텐도 스위치랑 아이패드를 가져가서 같이 해? 번갈아 가면서 스왑하면서 누워서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소영이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행복이야 그러면 소영이가 좋아하면 된 거지 아니 근데 그럼 와이프 분은 같이 안 가요? 네 왜요? 갈때도 있고 안 갈때도 있고 갈때도 있고 갈때도 있고 갈때도 있고 갈때도 있고 최근주는 같이 갔고 응 안 갈때도 있고 아 이게 그런게 진짜 엄마 눈치를 좀 봐 왜냐면은 아 마음대로 엄마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지 같이 오면 많이 있으니까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아빠는 그냥 다 해라 책임 안 지니까 나는 항상 안 있으니까 그런게 있으니까 맞아 맞아 옆에 같이 이제 아이패드로 해도 눈치 해보는구나 눈치가 보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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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끄라고 할 거 같잖아 왠지 그냥 느낌이 끄라고도 안 하는데 응 그치 괜히 애가 이렇게 심적인 그런 거 있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나도 정수 눈치 많이 보거든 네가? 어 좀 바람이 한 대 맞을까봐 하하하하 일단 자기부터 통제가 안 된대 아 그것도 맞지 너희들도 통제하세요 그것도 맞잖아 너희들도 통제하고 우리도 통제 너희 손가락 통제해 너희들도 니들 손가락 통제해 손가락 아 잘라봐 그러면은 어 음식이 오기 전에 커피를 시킬까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커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음식 먹기 전에 커피는 후식 아닙니까? 저는 뭐 커피 그냥 계속 마시니까 나도 커피를 엄청 먹긴 하는데 지금은 괜찮고 좀 이따 시키자 밥 먹고 아 좋아요 정수 씨는 그 뭐 대회 뭐 계속 뭐 연쇄살인마처럼 하다가 요즘에 좀 아 그 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한 연쇄출점맞아요 연간 한 평균 한 프로게임 서른다섯 개에서 마흔 개 정도 나왔거든요 매년 네 한 달 평균 세 개씩 나가는데 올해는 진짜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해는 좀 많이 안 나갔어요 어 왜요? 왜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갔어요 대회만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대회 그 약간 그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되니까 사람이 찌는 거야 대회가 그래 대회를 하다가 약간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정점을 찍어요? 아 저는 우승 잘하니까 어떤 정점 어떤 정점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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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했을 거야 아마 우승 우승 저는 많이 했어요 아니 대회를 많이 하면 푸파는 안 나가요? 푸파 한 번 나가봐요 푸파 한 번 나가요? 왜 안 나가봐요? 그게 딱 어울리는데 아니면 대회를 한 번 개최해봐요 개최해봐 그래도 개최해봐 그럼 어떻게 후원? 제가 후원할게요 오케이 후원 나도 후원할게? 할게요 오케이 그럼 하죠 종수씨가 하시면 하세요 재능기부 재능기부? 어 재능기부 할게요 좋아요 좋아 저는 뭐 했으면 좋겠냐면은 그 철문취심 차돌짬뽕 누가 빨리 먹나 대결 괜찮네 줄룩 다섯 명 택했어요 딱 먹고 다음 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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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거는 빨리 먹는 음식은 빨리 먹는 게 종수씨도 참자 많이 먹는 건 인정 근데 빨리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거 맛을 못 느낄 수 있어 그럼 많이 먹는 거로 갑시다 차돌 전봇짬뽕 출시하면서 홍보 겸 홍보 겸 앞에서 쫄면 부호할 때 본인도 참여 아아 홍보하자 잘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같이 홍보해 같이 홍보해 그래서 약간 그 전복팀 약간 그 철면수심 챌린지 네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유행시켜 철수 챌린지 여러분 연예인들도 따라하고 우리 알겠지만 여기서 그냥 막 던진 얘기들이 진짜 실행에 옮겨진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막 던진 거 추천하요 이렇게 하다가 아이디어 나오는 거지 괜찮지 않아? 홍보해봐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후원하시고 재능기부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하하 니네도 참가해요 아 우리도 하긴 했는데 참가하는데 응가 있는 거 아 얘가 안되고 우리 둘은 참가해서 아 저도 뭐 하면서 먹어서 안되니까 아니 잘 생각해보시면 철면수심 챌돌짬뽕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심각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재밌겠네 그래서 쫄면이 잘 안되면 이게 그게 안되면 전보차돌짬뽕 나오면서 전보차돌짬뽕 아 불고기 아니면 뭐 고깃짬뽕 고깃짬뽕으로 바꿔서 고짬 고짬 이번 기회에 한번 원가를 좀 낮추고 원가를 낮추고 어 좀 그렇게 가죠 부담이 된다 하시고 많이 냉겨먹고 그리고 이제 좀 욕 좀 먹으면 되잖아 그럼 욕 좀 먹으면 되잖아 한 번 먹자 돈을 먹으려면 욕도 좀 먹어야 돼? 네 욕 좀 먹어 욕을 어떻게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 뭘 해도 어쩜 욕 먹잖아 변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봐 뭘 먹어야 욕도 먹는 거지 욕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 아야 욕도 욕만 먹어도 돼 잘못했어 근데 욕은 좀 먹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차돌짬뽕 다른데는 우산겸이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그러니까 근데 차돌짬뽕 차돌박이 빼버리고 우리가 진짜 차돌짬뽕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고기로 바뀌면 욕을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비즈니스가 맞아요 이런저런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욕을 먹을 거면 욕을 먹을 만큼의 어떤 이걸 땡겨야 욕을 먹는 보람이라도 있죠 아니 그리고 그런 어차피 안 사면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맞아 안 드시면 되니까 그것도 맞아 먹고 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콩고기 한번 넣어보는 것 같아요 콩고기 콩고기는 맛이 없어 아니 콩고기 아니 그 향만 넣는 거지 씹는다 도시락 컵라면 도시락 알죠 거기에 있는 거 맞아 맞아 스프로 넣어봐 스프첨가 아니 그니까 스프로 해봐 차돌짬뽕 스프로 넣어가지고 스프로? 어 라면처럼 차돌짬뽕면을 만들어 봐 아니 그래서 내가 콩라면으로 시제품 중에 차돌된장찌개 라면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 먹어 봤거든요 방송에서 당연히 차돌박이가 없어요 그냥 스프 스프고 건더기 스프 조금 있고 차돌박이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그것도 욕해달라 아니 욕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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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런 게 있고 먹어 봤다 뭘 욕을 해 왜 욕을 해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그런 리헌스로 아니 전혀 아닌데 당연히 차들이 안 들어갔다고 왜 만들라 그래 갑자기 스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갈아서 너 만들라는 거지 먹기 편하게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무튼 그 겉면은 근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좀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튀김 면으로 해도 돼 그것도 맞아 그 회사랑 같이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 돼 그 꼬꼬면처럼 꼬꼬면 맞나 옛날에? 이경규 씨가 어 그런 느낌으로 얼굴 하고 나 이 정도 팔았다 이거 좀 면으로 해달라 계약해가지고 그 대기업이랑 뭐 농심이나 오뚝이나 삼양팔도 이런 데다 오오 아니면 뭐 그 프랜차이즈 요즘에 많잖아요 노브랜드 뭐 이런데랑 얘기해가지고 좋아요 부처씨가 달라 그래요 근데 그거 난 그 차돌잠보 그 사진 있잖아요 중식 전문가처럼 그거 오해가 좀 있을 거 같아서 경고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 아 진짜 요리사가 아니다 어 요리사가 아니고 뭐 상기 사진은 뭐 실제 중식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잠실 아저씨 아니면 요리사 그걸 빼고 네 네 얼굴만 넣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미치도가 아니 맛있게 막 이렇게 약간 누가 봐도 유쾌하게 아 야무지게 어 야무지게 약간 조리 얘처럼 쓴 건데 그치 그치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뭐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누가 뭐 믿겠어 이런거 이렇게 한 건데 이게 하다보니까 진짜로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셨던 분들은 어 진짜 이렇게 했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고 문구로 한 번 하는 걸 건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직까지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왜 사기치냐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얼굴이 설득력 있잖아 약간 중식 진짜 연구한 얼굴이잖아 네 네 네 먹기는 한 20년 넘게 먹었죠 중식을 20년이 한 30년 넘게 먹었지 태어나서도 먹었지 먹기는 많이 먹었지 짜장 묻히고 나왔잖아 그럼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짜장 묻히고 나왔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마 먹긴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 내가 만들진 않았다고 이런 느낌이지 아 그래요 예 하아 정수씨 진짜 내가 정수씨 사업 걱정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아이 저런 같이 하세요 그럼 아니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 우리 거 언제 돌아와요 제가 돈을 내면은 순수성이 훼손되니까 아니요 사업은 순수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디어만 계속 아니 우리 처음에 우리 그 했었잖아요 첫째 작품 출시할 때 우리도 지분 좀 아 지분 아아 어떻게 그럼 같이 부담하실래요 아니 그냥 그냥 달라는 거지 아 그냥 우리가 아이디어 내고 왜냐면 아이디어 좋겠네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제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 제가 이렇게 환원을 할게요 아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아니 제가 쓰기도 부족해서 제가 쓰기도 부족해서 제가 쓰고 남을 정도가 되면 어디다 쓴거야 도대체 어디다 썼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티도 내가 준거야 네가 준거야 이 티 너무 좋아 아무튼 그 차도짬뽕 그 자꾸 본인 그것 때문에 그 뭐 지능이 뭐 어떻게 높낮이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단군님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차돌짬뽕이 나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요구를 하고 그죠? 주셔야겠죠? 네. 그러면은 차돌짬뽕 회사에 지분을 띄워서 드리는 거야? 본인 지분을 띄워서 드리는 거야? 그걸 확실해야지 차돌짬뽕 회사에 지분 거기는 차돌짬뽕만 하는게 아니니까 그걸 드릴 수는 없죠 제게 아니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브랜드 수입에 거기서 그 전체에서 뛰는 거냐 역시 또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전문과는 다르네 제가 정산을 받는 금액에 제가 쓸 만큼 쓰고 남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드릴게요 아 그럼 뭐 안 드릴 수도 있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안 주겠다는 소리지 정수 씨가 뭐 드릴 수도 있고요 아 싫어요? 꼭 포기할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요 돈 기브업 정수 씨가 만약에 육포를 많이 먹은 날이지 그럼 뭐 안 받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오늘부터 금식하세요 오늘부터 강제금식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애프터 지우세요 배달앱부터 다 지우세요 배달앱부터 네 배달음식 줄이기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요? 옛날부터 했는데 이제부터 금연도 옛날부터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지속되고 그러니까 뭐 말을 시켜놓고 안 들을 거면 배경음악 배경음악 이렇게 미리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방금 갈 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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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 모르면서 하아아아 한걸음 이제야 음뿌 나도 잘 몰라 하하하하하하 뭐라고요? 식판? 네 식판을 샀어요 저도 옛날에 샀어요 안 들었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식판은 못 들었어 뭘 샀대 뭘 샀는지 몰랐지 뭐 외국어? 나 여기전에 둘이 뭐 짰어요? 짰어요 뭘 짜요 짜기는 왜그래그래 빨리 오셨어야지 빨리 왔는데 늦었었지 아 원래 일찍와도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컨텐츠도 있고 하니까 이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아 오늘 컨텐츠 풍박이 좀 준비를 하셨어요? 아 뭐 어저폰에 샀잖아 보셨어요 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봤어요 봤어요 게임 2인 했죠 근데 그거 셋이 할 수 있어요? 셋이 할 수 있죠 아 근데 그것도 안 봤나? 도와주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안 봤어요? 준비 안 했어요? 당분님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니 뭐 안 볼 수 있지 왜 그 닥 따르래요 니들 왜 나한테 왜 그러냐? 나만 갔다고 그러냐? 아니 우리 우정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이거? 왜 그거요 안 봤냐고 나 다 봤는데 아 나 안 봤나봐 안 봤어 안 봐도 되니까 설명 어려운 거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어렵잖아 나 해봤어요 네? 야 나와 캠 잠깐만 꺼봐 야 오랜만에 우리 그거 싹꺼킹 한번 하자 아 싹꺼킹 다 멍 다 사라졌지 아 그래요? 네 연고 발랐지? 야 한번 하자 야 너무 훈훈하게 그러면 안 돼 그래 맞아도 됐어 맞아도 됐어 그래요 한번 해 이거 라이언키즈 라이언게임 어? 아니 그거 누가 알려줘가지고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 요거 정수씨는? 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비밀이요? 왜 또 비밀이야 맨날 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맛이 있는 거지 뭐 비밀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비밀이야? 단톡방에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냥 정수씨 시크릿해? 그거 좀 반응 좋았잖아요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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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품먹품 진품먹품 그거 한번 더 해도 될 거 같은데 한번 더 해도 돼요 그것도 이제 맘에 안들어봐요? 꼬대찌가 왜 그쪽을 유도하세요? 아니 진품먹품은 재밌어서 오늘 준비한 게 맘에 안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너는 뭘 준비했어? 넌 왜 안올렸어요? 저 야끼소바 먹방 진짜? 릴레이 먹방 아니 아까 준비했어 준비했어? 아니 아까 아 늦게 와서 모르시는구나 아 일찍 오시그렸어요 다 준비하더만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지각한 거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릴게요 심심하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건 주우재님이 놓고 간 스케치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몸으로 말해요 아아 재밌는데 그건 언제나 언제나 재밌는 컨텐츠지 몸으로 말해요 아 그리고 침창규님 그거 사셨더라고요 균형잡기 아 저 재밌어서 샀어요 엄청 늘었어 얘 엄청 잘해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아니 이거 하루만 하는 건데 왜 안 늘은 거예요? 안 했으니까 얘가 안 해 아니 왜냐면 같이 공정하게 해야 재밌으니까 내가 연습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럼 지금은 하겠네 안 하고 있죠 왜? 언제나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가 치사하게 먼저 한 거야 아 그러네 네 네가 할까봐 난 진짜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루도 아 맞아 아 그리고 그때 이거 지덕재 게임 할 때 그 말 했어 진짜 진짜로 이거 혹시라도 연습하면 할까봐 저 진짜 안 했어요 진짜로 진품목분도 그렇고 미리 하면 재미가 없어 끝나고 나서도 안 했다는 건 조금 아 왜냐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 왜냐면 그때 다 시원 찾았으니까 아 아니 그래도 운동하셔야죠 아 원래 운동하려고 산 건데 근데 진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만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너도 사세요 아 서로 연습해요 우리 새 서로 연습해요 나중에 사줘서 그럼 사주라고? 사주세요 요새 힘들어요? 요새 뭐 여기저기 안 나오는 데 없잖아요 막 아니 저런 컨텐츠 이제 본인이 하셔서 본인이 이제 주도하시는 거면은 아 주도자가 이제 좀 약간 동기부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나 선물로 딱 보내줘 야아 성적 근데 침창민이 사주는 건 아 왜요 그럼 제가 사줄게 왜냐면 여기가 준비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럼 되잖아 네 그래서 한 달 연습해서 진짜 이 악물고 버티게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MT 때 MT 때 아까? MT 때 우리 세만 할텐데 어 쇼케이스 한번 아 쇼케이스 한번 보여주고 앞에 시원하게 축포를 그냥 싹 고수들이 먼저 보여주고 나머지 멤버들이 한번 해와라 아 MT 때 해가지고 싹쿠킥을 빡 축포를 그냥 알리는 거야 아니야 시작부터 올라가서 시작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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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조명 좋다 좋다 그리고 이거 어때 지면은 먼저 떨어지잖아요 베드라지 멤버 다 줄 서 응 줄 서서 싹쿠킥 아플텐데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아 이거 나 힘들겠는데 근데 우리 이런 얘기하면 진짜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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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 얘기야 유리한데 하나 보내주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어디 거에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저거 저거 내가 내가 한 거랑 똑같아 그래 이제 똑같은 걸로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게 막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앉아 어 아 묘기 묘기 부리는 거? 유튜브 봤어? 유튜브도 봤어? 유튜브에 있는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라 아니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한대 아니 내가 이걸 봤을 때 편안하게 했을 때 하면서 스쿼트 아 그 진짜로 이걸 하면서 그 김태술 농구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농구공 드리브를 한다니까? 어 이러면서 다 해 존 씨는 그러면 먹방? 올라와서 차주장본 차주장본 먹방 차주장본이 재밌는 게 국물이 있으니까 막 흘리랑 말랑 맞아 맞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그거 너무 그러다가 다 엎어버리면 먹는 거 같다 장난 난 먹는 거 그게 웃긴 거지 안 돼 안 돼 그럼 밑에 밑에 아 왜 이래 밑에 밑에 비닐을 해서 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또 아 왜 이래 미친놉아 아니 어쨌든 내가 먹을 건데 나 안 먹을 거야 나 그거 다 가지고 본인이 먹을 건데 왜 안 먹을 거라고 나 그냥 잘 먹을 거야 맛있는 거 아 이물질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먹을 거라고 처음에 살균하고 살균하고 아 안 먹었다고 봐봐 박어보 입고 입고 할게 무균실해 무균실해 오히려 깨끗해 과자공장 과자공장 그럴 수 있어 오히려 깨끗해져 깨끗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덥다 여름이라 그래요 여름이라 이게 지금 음식이 올 때까지 여름이라 그래요 컨텐츠를 하기가 좀 붕 뜨기 때문에 담소 다 나누는 거죠 아 어제 요새 그거 알아요? 워터밤 저거 해요 워터밤? 최근에 했었잖아요 페스티발 2년 만에 개최했다는데 어제 집 앞을 나갔는데 아 거기서 했어요? 조합운동장에서 하니까 집 앞이구나 조합운동장이 사람들이 다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니는 거야 오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훌러덩훌러덩은 뭐예요? 수영복? 수영복 여자분들은 수영복에 이렇게 약간 시스루 같은 거 이렇게 비치는 거 망사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남자분들도 약간 나시에다가 원래 우리나라는 노출이 많은 거 잘 안 입잖아요 솔직히 그거 시스루를 왜 입고 가는지 아세요? 왜요? 물에 젖은 다음에 시스루 약간 연하겠다 약간 연하겠다 아 젖은 다음에 씻으려고 아 저는 궁금한 게 남성이 이제 그 나시를 입잖아요 나시를 입으면 겨드랑이에 그 겨드랑이 털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신경 쓰신 분들은 제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번 그냥 냅둔다 2번 숱만 친다 3 균일하게 트리머로 균일하게 그 이발하듯이 만든다 4번 아예 빈다 뭐야? 남자들?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외국은 제모를 한대요 그런 걸 많이 입으니까 한국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제모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근데 또 근데 남자 눈으로 봐도 이게 팥뿌리처럼 이렇게 길면 좀 저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머리가 길면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 그런 나시를 안 입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근데 이게 이게 뭐가 정답인지? 정답은 없죠 위생상으로는 무조건 그냥 깎는 게 저는 좋은 거라 위생상으로 온몸의 톱을 다 밀리게 좋대요 네 근데 또 아예 없으면 뭔가 좀 행하잖아 뭐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인식이 좀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만약에 나시를 입어요 딱히 뭐 처리를 안 해요? 찜장맨딩 겨드라기 쪽에 털이 수북하세요? 아니 뭐 몽골 반점 있어요? 겨드라기? 아니요 수북하진 않아요 수북하진 않아요 나도 수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애초에 나시를 팔뚝이 얇아서 못 입어요 음 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나시를 입었는데 별로 크게 의식 안 해요 음 저는 뭐 방송할 때도 나시를 종종 입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없으면 좀 행하고 아니면 그게 딱 균일하게 3mm면 3mm 그럼 좀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약간 면도처럼 얼굴처럼 이렇게 아 겨드라기를요? 겨드라기 불편함을 느낀 적 없잖아 그쵸 그리고 뭐 드러낼 일도 없고 응 그럼 상관없지 아 그러니까 나시를 입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왜냐면 뭐 이렇게 수영장 갈 때는 이렇게 뭐 수영복을 입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어떤 상의 제 기억으로는 없는 사람보다 남자는 대부분 그냥 관리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많이 본 거? 뭐 대부분 뭐 본인이 뭐 그런 쪽에 어 그러네 UFC 같은 거 할 때 선수들은 제모를 다 하시는 건가? 못 본 거 같은데? 어 맞아 털이 없어? 아니 왜냐면 싸울 때 여기 딱 잡아버리면 아프니까 음 그래서 머리도 미시는 건가? 아아 그치 그치 머리 잡히면 안 되잖아 음 요즘은 다 해 어 그리고 어 지금 생각났는데 그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생활감도 좋대요 생활감도 좋대요 어 나 그렇다고 들었어 신세계라고 들었어 어떤 브라질랑 왁시까지 다 해버리면은 이게 없어 어색한데 아래도 아래도 그냥 싹 그럼 되게 신세계라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게 들었어 근데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된대야 그게 한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된대 근데 이제 아픈 거 어? 나중에 뭐 해가지고 벌칙으로 그 아닙니다 진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옷을 입고 하면서 불필요한 그치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불필요한 예전에는 뭐 옷이나 약간 이런거 필요했는데 그런거랑 그 꼬리뼈 같은거지 아 꼬리뼈 맞아 손오공처럼 다 꼬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프다고 합니다 엄청 아프대 어 오셨다 아 밥이 오 근데 아까 나 워터밤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목까지 왔네요 뭐 좋네요 좋았다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는데 집 앞이 마글바글 하더라구요 차도 막 엄청 막히고 가로로 가로로 뒤로 가로로 뒤로 뒤로만 자 조심하세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물이 있으니까 물이 물이 아재드림을 자신감있게 쳐야 되는데 너 되게 자신감 없었어 나의 자격 그리고 하고나서 반응을 살피지 마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 배워야돼요 반응을 보는거에요 자신없어요? 네 아직까지 당분님이 저거 쓱고 계세요 저 콜라를 갖다 줘요 저는 제로 콜라로 주세요 아... 까다로워 급해 x2 참지 못해 x2 참... 참지 못해 x2 참지 못해 오! 쿠폰 이벤트! 오! 대박! 널... 뭐지? 다섯 개 먹으면 뭐야? 막국수 오! 이거는 오늘 방송... 오! 목사박! 아니구나! 젠막국수 오늘 방송 MVP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심난다 네 오늘 방송 족발 미쳤고 아 족발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그니까 나도 혼자 살면 족발 같은 게 많아서 못 시켜먹거든 그래서... 저는 보쌈을 주로 많이 먹어요 요즘에 와이프가 보쌈을 좋아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시켜먹어요 양이 많아서 덧다 먹어요 그래서... 네 자주는 못먹고 이게 없네 칼이 없네 아 칼을... 있어요 있어요? 또 있잖아 쫙 하고 있는 거잖아 어... 칼... 많아요 칼 구비 좀 해놓으셨네요? 칼칼하네 이야... 이렇게 자신있는 멘트 저희도 능력이에요 보통은 그... 위축될 수 있는 말인데 맞아 맞아 전혀 보통은 위축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어디서 뭐 당구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당구님이 친 드립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당구님을 흠모하게 됐어요 칼 뭐... 오렌지를 먹은 게 얼마나 오렌지 이거 듣고 와... 진짜 감탄의 감탄의 감탄이 그 첫 방 때인데 우리 같이 만나서 아 그... 아재들이면 그때 처음이었어 아 그래? 그래서 그거 보고 싱쿵했나요? 어 장난...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아재들 제가 결혼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수씨가 혼자 계신거구나 잊지 못하고 이게 운명의 장난이니까 어어어어... 김치 아저씨 김치 가져가세요 너 김치하고? 너무 좋아 김치 심창맨님 김치 먹방 컨텐츠도 한번 하면 재밌겠다 뭐가 재밌어요? 침술났네? 진짜 진심이었어 나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 김치 싫어하기 쉽지 않지 심창맨님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김치랑 너 그러면 내가 옆에서 김치를 먹여주면서 공포게임 시키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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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야무지게 비벼고 비벼두세요 한입 해볼까요? 세팅 다 끝났나요? 세팅 끝났어요 물안입고 아 호들갑들지마요 너무 호들갑이야 총수씨가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고팠어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가운데에요 그럼 누가 가운데에요? 가운데가 작아져요 가운데를 돌아가면서 앉죠 가운데로 몸이 작아져요 고담이 돼가지고 가운데 편해 그리고 너 여기 있으면 불편할걸 불족발부터 한입 해볼까요? 아 좋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엄청 맵지 않아요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 드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반 족발을 쌈을 한번 쌈 싸야 돼 쌈 싸야 돼 먹어볼게요 고추가 매운 고춘가? 매워야되는데 나는 좀 덜 매웠으면 좋겠는데 아 난 완전 매워야돼 나 매운 것처럼 먹어 알싸하게 싹 올라와줘야돼 아 알싸 싸가지고 야 조수씨 조수씨 뭐 장난 아니네요 쌈을 다 그 말이 진짜 맞는거 같아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조수씨 먹는거 보면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맛있다 야무지인가요? 야무지에요? 어때요? 야무지에요? 음 맛있다 족발이 근데 쫄깃한 옛날 족발 느낌이 아니네 응 야들야들 트렌디한 족발이네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거 먹을 때 예전에 시저형 족발은 쫄깃쫄깃하거든 저 원래 쌈채소를 추가하거든요 저도요 무조건 무조건 깻잎 한장에 상추 한장 올려가지고 한장씩 먹어요 아 아 매너 없네 한번만 이렇게 먹으면 노래방 2절까지 부르는거 같아 한번만 이렇게 먹으면 안될까요? 매너 없네 쌈 두개를 먹네 고기도 두개씩 먹을거죠? 네 쌈이 두개인데 하나 먹으면 되게 매너 없잖아요 아 고기 양을 좀 줄여줘야지 오 매너 미안합니다 하지만 먹는거 앞에서 매너 차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정수야 저 김종수 공장사정없어 네 네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음식으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야 정수한테 걸렸으면 꽤 짱이잖아 음 음 아우 감사합니다 분배하겠습니다 분배 아 진짜 오빠 오랜만에 먹었네 어 채팅창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네 제가 최근에 네 다 됐어요 너무 많은데 더 갈거 같아요 최근에 깻잎 논쟁처럼 새로운 논쟁걸 하나 찾았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보시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둘이 있어요 네 저랑 뭐 당근님이라고 할게요 네 당근님이 어 햄버거집에 갔어 응 근데 나는 햄버거 대자를 시켰어 햄버거 세트 네 감자튀김과 콜라와 햄버거가 나오는 네 그리고 당근님은 소짜리 시킨거야 네 그럼 각자 햄버거를 먹을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주문을 해갖고 받았는데 친구가 감자튀김을 쓱 까서 부어놓은거야 여기다 응 부어는다는 거 합쳤다고? 네 합쳤어 네 감자튀김은 요만큼 네 감자튀김은 요만큼 내 감자튀김은 요만큼인데 응 썩가도 부었어 응 먹고 있는데 나는 감자튀김이 먹고 싶어서 대자를 시킨거야 응 그래서 어 의중아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큰거 시켰는데 내가 더 많이 먹어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거야 아 그걸 말을 했어 말을 했어 응 그랬더니 의중이가 어 그래 하더니 기분이 나빠 보였대 응 그러더니 햄버거를 먹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서 햄버거를 먹다가 감자튀김 얘는 손도 안 댔대 그러다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 길로 갔대 신경이 쓰여서 이걸 내가 사과를 해야되느냐 응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저는 뭐 너무 심플한 문제라서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저는 제 입장에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응 우리가 그 친구들끼리 햄버거를 먹을 때 감자튀김 습과 부어놓고 막 먹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의가 상할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많은 수의 시청자분들은 응 선 놓고 왜 선 왜 석냐 니꺼 내꺼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놓고 지갑에 삐져서 가냐 응 이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밸런스 조정을 좀 못했네 아 그래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서 있는대로 있는거라 안 먹고 꿩하면은 누가 봐도 걔가 이상하네 아 근데 이거는 그 인스타에서 글쓴이의 입장이 대자를 시킨 사람의 입장이에요 응 그렇다면 이건 약간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들어가야되요 응 아니 그니까 대자가 잘못이 없다는거지 아 대자가 잘못이 없다는거지 난 처음에 대자가 말하는게 어 굳이 막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근데 꿩에서 간 것도 강하고 다 먹으면 되는데 꿩에서 간게 그 부은애가 간거잖아 응 진짜 이상한거지 응 아니 저도 애초에 응 말씀하세요 저같으면은 응 내가 딱 대자 먹고싶었어 그럴때 있어 근데 부었어 딱 붓자마자 아 큰일인데 응 일단 인식 왜왜 내가 많이 먹어야되는데 어 먹고싶으니까 양껏 먹고싶었는데 큰일인데 먹어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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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 막 어깨에 이렇게 밀면서 스크륜이 나오나 생각나거 이게 낫다 왜그래 왜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파도 배고파도 아... 아... 마치 방금 제가 고기를 두 전씩 먹는 것처럼? 어... 아니, 그게... 의도가 그거지. 그 사람은 감자튀김을 많이 먹고 싶었다는 게 있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여기서 뭐 두 개를 먹든 뭐 하진 상관없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게 왜 그랬냐면 고기를 섞은... 아니, 감자튀김을 섞은 분이 과연 감자튀김을 많이 먹기 위해 섞었을까? 아니면 별생각 없이 섞었을까? 라는 거. 별생각 없이 한 거지. 그렇겠지? 나라면 권력을 섞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지. 왜 이렇게 날...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나는 약간... 편을 들어보자면? 우리끼리 옛날에 밥 먹을 때, 감자튀김을 먹을 때 우리는 많이 섞었거든요. 남자애들끼리는. 응.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산 사람이 야, 시발 내가 비싸고 난데 왜 섞어? 야, 시발. 안 하잖아. 그 친구 느낌이잖아. 이 시발 너는 야, 500원 덜 냈잖아. 이러면서 아, 그냥 먹어. 치상하게.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수의 말을 들어보면 덜... 일단은... 흘렸어. 오. 여기가 또... 왜? 응? 적어가지고. 밟을까봐. 이 둘은 찐친이 아니다, 일단. 음.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렇지. 오랫동안 안 사이면 이런 걸로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일단 상황 자체가 다 너무 이질적이야. 응. 맞아, 맞아. 예를 들면 내가 종수상 하는데 얘가 많이 먹으러 먹으러 왔어. 아, 나 이거 많이 먹으러 더 시킨 건데. 아유, 시발. 이게 뭐 이렇게 하거나 아,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 두렵다, 두렵다. 아니면 아니면 야, 고백, 고백. 이게 원래 보통 상황인데 뭔가 되게 예의스럽게 내가 더 많이 시킨 것 같...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먹어도 되겠지? 했는데 그거에 또 반박을 못 하고 홍익사가 갔어. 진짜 삐졌어, 삐졌어. 되게 친하거나 뭐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나 그 공에서 간 사람의 좀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자, 친구끼리 갔어. 갔어요. 근데 단품만 시킨 애가 있어. 근데 감자튀김을 부어가지고 먹을 때 막 먹는단 말이야. 당연히 먹잖아. 먹지, 먹지. 근데 시킨 애가 내가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세트 시킨 거니까 너는... 이런 느낌이라면. 치사해, 치사해.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좀 더 심하긴 하지만 그러면 빈정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좀 약간 그 먹는 거에 그런 거 진짜 좀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막 그런 거 너무 싫다면은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같고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치, 그치. 뭐 이런 거 같고 그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너 섞은 친구는 좀 약간 친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걔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야, 얘 나한테 뭐 벽 있는 거냐? 약간 그 입장으로 굳이, 굳이 이런 걸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햄버거 먹는데. 아니야, 난 다 안 고파. 됐어. 근데 부으니까 계속 하나씩 먹는 애 진짜.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뭐라고 안 하지? 저 우리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 시킨 거니까 좀 배려해 줄래? 이러면 상황, 물론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어. 그 친구 입장에서. 약간 놀러가서 우리 셋이 여행을 갔는데 야, 라면 끓일 건데 우중아 먹을래? 나 안 먹어, 배불러. 야, 넌 지금 이 시간에 먹냐 돼지냐? 응. 그럼 안 먹을 거야, 나 혼자 먹는다? 끓였어. 한 입만 해, 그거 다 먹은 거야. 그러면 이 새끼 안 먹는다며 이러면서 하나 더 끓이지. 두 개를 더 끓이지 않을까? 너도 먹을 거니까. 아. 근데. 열받을 수는 있다. 진작 먹는다고 그랬으면. 그리고 그게 인스타에 그냥 글 나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투나. 그런 게 또 있어요. 상황을 몰라. 상황을 몰라. 기분 나쁘게 말해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쓴 사람은 모르는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쓴 사람은 말을 자기 위주로 한 거야. 예를 들면 쓴 사람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야, 이거는 내가 대차를 시킨 거고 오, 정색 감독. 섬는 건 그냥 좀 그러고. 대신에 내가 좀 많이 먹을 거다. 넌 조금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 맞어, 맞어. 아니면 이거. 예, 깨서 먹다가. 감자튀김을 팡 치면서. 아유, 씨. 시발 그냥 대가리를 빼버리나 보다. 부셔버릴까 보다. 이러면서. 아니, 내가 대자 시켰는데 소자가 척구지랄이야. 이러면서 하면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삐져서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삐져서 가는 게 아니라. 양쪽 입장은 들어봐야 된다, 일단. 근데. 어. 나는. 둘이 되게 친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나도. 아니, 그리고. 기분이 확상한 게. 손도 안 대고 갔다는 건. 나 삐졌다라고 온몸으로 표현됐어.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간대. 그리고 연락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가면서. 아, 얘랑. 손절. 나랑 안 맞네. 코트가 아니다. 다신 보지 말자. 응. 나도 그런 보고 있거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별로 이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됐다. 응. 뭔가 부응해야 된다. 응.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인스타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정도야. 아, 밸런스가 되게 망가져 있어? 또 인스타 또. 인스타 또. 인스타 요새 전문가잖아요. 아, 전문가. 중급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야. 빌런, 빌런. 빌런, 빌런 물. 감자튀김 정도면. 황벨이에요. 음. 그러네. 왜냐하면 이제 그. 화나서 간 친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니까. 그쵸, 그쵸. 이 정도면 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거 왜 보는 거야. 왜 보냐고요? 네, 그거 왜 보는 거야. 제가 봐요. 아침에. 눈을 떠요. 응. 핸드폰을 보면. 카톡을 보잖아요. 그래서 카톡이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면 볼 게 없어. 나도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일 나도 모르겠거든. 외로움이라는 거지. 근데 인스타일 보면. 그냥 뭐 소식, 사진 이런 거 보지. 사연을 많이 보니까. 니가 계속 그것만 보니까. 아니,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거 위주로 보여지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막 축구 이런 걸 봤는데. 어느 순간 재밌어서 한, 두 개 보잖아요. 되게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 식구 걸어놓고 뭐 남자, 남자친구랑 뭐 헤어, 이런 거 있어. 보면은. 어? 나왔다. 이러면서. 어? 뭐지? 그런 건 아닌데.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멈추나요, 중간에? 네? 어떤 특정 장면에서. 아냐, 아냐, 아냐.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추천을 해 주더라고. 그러다 보면 막. 결혼할 때. 뭐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 별의별 게 다 있어. 보는 거. 그러면서 막 같이. 아유. 못됐다 못됐어 하면서 막 보고 막 그래요? 혼자 말하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 그 정도는 한 게 못 들었어. 세상을 인스타로 배우네. 요새 많이 그래요. 밖에 나가세요. 음. 저는. 그. 그거. 할 거 없으면. 그렇게 막 보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있어 나도. 재밌어. 그래서. 인터넷 만화를 보는 거야. 그. 당구님. 시리즈로. 나 진짜. 얘는 알 거 같다. 미국 대통령 지금 누군지 알아요? 미국 대통령이요? 네. 바이든. 성이 뭐예요? 넌 알 거 같아. 에? 성이 뭐예요? 조 바이든 아니야? 얜 모를 거 같다는 거야? 얘는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얘가 더 잘 알지. 어, 좋은가? 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아, 더 잘 알지 않지 나도. 너 알았어? 조까진 몰랐어. 아니, 근데 몰랐지. 근데 바이든까지. 이걸 왜 물어봐 갑자기. 그러니까 얘는. 트럼프인 줄 아는 거야.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알지. 아, 알지. 윤석열 대통령. 근데 듣고 나니까 알았는데. 어제 뭐 방송을 하다가 조바이디 나왔는데. 난 이 사람이 보통량으로 알고 있었거든 어디서. 옛날에 보통량이었지. 그치? 그래서 그랬는데. 오바마 시절에. 사람들한테 진짜. 쥐 잡듯이 잡혔어. 뭐 그걸 모르냐고. 상식이 없다고? 오! 근데 확실히. 우리가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흐름이. 퀵퀵 짓는 게 있어. 맞아요. 응. 관심다도 점점 좁아진다는 느낌이야. 맞아맞아. 아는 것만 알게 되고. 점점 무관심해져. 맞아.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지. 예전처럼 뭐 세상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맞아요. 아이들도 모르잖아 요즘에. 물론 미국 대통령 정도는 상식선이에요. 그 정도는 상식을 내가 상식이 없는 게 맞았는데. 지나가다 오다가다도 알 수 있는 정도. 나도 듣고 나니까. 근데 난 이게 이해가 되는 정도야. 또. 이 상식이 맞는데 상식을 모른다고 하는 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듣고 나니까. 맞다. 바꼈다. 바이든 됐던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내가. 언제 바뀌었고. 모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미 말은 뱉어졌어. 사람들은 나 이제 멍청한 사람이 된 거야. 상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지. 아 그게 억울했어요? 멍청한 사람이 된 게? 몰랐으니까 억울하진 않는데. 멍청한 거 맞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멍청한 게 맞지. 맞죠. 근데 왜 억울해요. 안 억울하다고 그래서. 안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근데 인스타 글처럼 같이 욕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였어요? 아니 이거 궁금해서. 아는지. 내가 아는 순간 당황했지. 당황했어요. 석 빠지 아니까 당황했어. 응. 왜냐면. 몰라야지.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바이든까지 알 수 있잖아. 근데 조 바이든은 모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내가 많이 몰라. 난 그건 모른데 이거. 거봐요 거봐요. 하하하하하하 나도. 아 내가. 내가 상식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럴. 그런 사람 꽤 많다. 꽤 많다.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니 아니야. 모른 척 할 걸 그랬다. 뼈가 깔려가지고. 병건이한테 물어볼 거야. 조는 몰랐대는데. 아까 나 조 몰랐는데. 이곳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알 줄 알았어. 성까지 할 필요 없지 사실. 미국 사람들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아니 막 그 미국. 그 국무장관. 몰라요. 몰라요? 콜린 파월. 콜린 파월. 아니야. 타올 의장. 그건 콜린 파월은 의장 아니야? 몰라. 야 우리나라 국무장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이스라는데 라이스. 라이스? 우리나라 국무장관은 누구야? 모르지. 몰라. 몰라. 다른 장관. 다른 장관. 내가 장관 안다. 우리나라 장관. 거슨. 알아.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 아 그. 원희룡 아니야? 응? 아닌가? 어 맞네 맞네. 맞아? 허기래 허기래. 땡이래. 맞아. 아. 국토부래. 국토부래 국토부. 죄송합니다. 상식 아닙니까 상식. 국토부야. 상식이잖아요. 국토부가 뭐해준 말이야? 국가. 토지. 아니야? 뭐야. 정확히 얘기해봐요. 맞나보네. 어쭈. 맞나보네. 뜻만 통하면 되지. 교통. 교통. 국토교통. 안척하고 싶었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몰라서 물어본건데 알려주더라고. 근데 국토부야? 국교부여야지. 토가 좀 강조돼야되나보다. 그런가봐. 토. 응. 토. 그럼 국토부에서 그. 그. 고속도로 공사 뭐 이런것도 있는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지. 우리. 국밥토련부. 맛있겠다. 근데 관심있는 분야말고는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런것도 또 불편하신 분들. 요새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쟤네는 나이 먹고. 저것도 모르면서. 그걸 뭐 좋다고 웃고 앉았냐. 우리가 대신에 다른 분야.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를 많이 아니까. 요즘 그런사람 없어. 그리고. 인정하고 가야돼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분야 우리가 모르는건 맞으니까. 모르는걸 아는척하는게 더 최애한거지. 응. 옛날에 상식 막 그런거 있었어. 영국 어디인지 모르는거. 영국 섬인지 모르는거. 상식이야. 응. 알아요? 영국 섬이었어? 그 시리즈가 있어. 나도 영국 갔다는데. 아니. 내가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가 서울에 동쪽에 있는지 서쪽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강원도가 서울에.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뭐 기준에 따라 다른거 아닐까? 서울에 서쪽에 있으면 어떻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도를 아무래도 모르는거야. 아 지도상으로? 응. 지도상이면은 서울에 서쪽이면 인천. 응. 그렇지. 몰랐는데 있어. 응. 내가 직접 봤어 직접 몇명.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계. 읽을 줄 아는거 없는거. 응. 이거 상식이냐 아니냐. 그렇지. 아 아날로그 시계 모르는 사람이 있겠구나. 있지. 있을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 상식이냐 아니냐 얘기하는거야. 근데 일상생활에서 할 때 막 이런거 보면.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거 있다니까. 이런것도 이제. 보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가 변하면서. 옛날에 있는 상식이었던게. 지금은 모를 수도 있는게 되는거고. 뭐 그렇게 되는거 같아요. 맞아. 요즘 사람 맞아. 그런거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마우스 더블클릭하는걸 모르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요? 근데 그게 요새 모르면 그걸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거니까.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잠깐만. 옛날 전화기. 걷는 법. 오. 다이얼 더러러러럭. 더더더더더더. 그런것처럼 서서히 안쓰게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쓰잖아. 아닌가? 아직 쓰지. 이건 아니야. 안쓰나? 쓰지. 요거는 근데 약간 내 느낌은 그거야. 볼 줄 몰라도. 눈치있는 사람은 알거같애. 대충. 그러니까 이건 안쓰니까. 이제 점점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날로그 시계는. 은근히 본단 말이야? 보지. 모다가다 보지. 응. 아닌가? 아니 쓰지. 옛날 전화기 이거는 진짜 어려운게. 돌린 다음에 따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성격 나 옛날에 급할때는. 예측으로. 예측으로. 하고 떨어지기 전에 또 돌리는데 안되는거야. 소리 들어야되네. 뭔지 알지. 딱 끝나고 이렇게 9번을 하면. 또러러럭 돌아가야 되는데. 9번하고. 어잇. 어잇. 이럴 때 있어. 맞아. 그거 있고. 돌아갈 때쯤 그 자리 기다리고 있다가 딱 찔러서. 맞아맞아. 기다려요. 맞아맞아. 일종의 게임이지? 맞아맞아. 재밌어. 재밌었어. 전화기 돼지꼬리 이렇게 있는거. 어. 맞아맞아. 항상 꼬여있음. 옛날 꼬여있음. 이렇게 예쁘게 딱. 심심할때 TV보면서 풀하고 되잖아. 응. 그리고 전화기 앞에 특. 메모지가 이렇게 있고. 막 뭐라고 써있어.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쓰니까. 맞아맞아. 그래서 전화기 앞에 메모지가 있었어. 옛날 TV도 돌린. 아 맞아. 브라운관 이거 딱.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그래서 아래 이렇게 메모지 앞에. 무슨 무슨 일수. 뭐 뭐 뭐. 전화번호도 있고잉. 그래서 옛날 TV도. 라디오처럼. 잘 맞춰야. 딱. 정확하게 나오게 됐어. 그런 데 있어. 금고 돌리듯이. 맞아. 원래 기본은 7번인데. 어떤 데는 그 7번이 8번이나 6번으로 해야 나온 데 있어. 맞아맞아. 맞아맞아. 어. 진짜 요거. 이거. 채널 그 미세 조정도. 있었어. 맞아맞아. 있었어. 있었어. 돌리고. 안테나 조절은 안테나 조절대로 따로 가고. 요거대로 가고. 요거 돌리는 거 있었어. 요거 돌리는 거 이제 빠지면은. 벤치로. 맞아. 이렇게. 벤치드라이버. 맞아. 벤치 이런 걸로. 요즘은 채널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걸로 안 되지. 옛날에 3개 4개니까. 요새는. TV로도 막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적용이 많이 없지. 그래서 옛날에는. 리모컨 많이 했잖아. 아 이런 거 많이 썼지. 그래서. 7번. 맞아맞아. 11번. 요새는. 애기들이 많이 했어 애기들이. 나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그. 인터넷 뭐. 봤는데. 말로 안다. 뭐 침착맨 똥싸는 영상 찾아줘. 그러면 이거 찾는다. 아 진짜로? 진짜로. 유튜브 영상에서 이거 찾아줘. 무슨 다 그래. 단군. 단군 아재드립 찾아줘. 이러면 찾아준다. 뭐 틀어줘. 그래. 진짜로 깜짝. 깜짝 놀랐어. 운동 잘하는 영상 틀어줘. 뭐. 운동 배우는 영상 나오고. 진짜 찾아줘. 스마트 TV는 다 그래. 내가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이효리 씨 나오는 서울나들이를 요새 다시 보고 있거든. 거기 보는데. 김한선 씨 알지. 모든 콘텐츠를 섭렵 하시네. 아냐 아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는데 김한선 씨가 그걸 한다? 야 깜짝. 야 저런 게 있구나.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생각을 했지. 근데 이거 많이 유행인가 봐 그거. 유행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면 하는 거지. 오. 그런 건 유행. 그냥 그 기능을 잘 쓰는 거 아닐까. 좀 부족하시죠. 아니 전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진짜 안 부족해요. 난 또 괜찮네 이랬는데. 아니 일도 안 부족해. 난 일도 안 부족해. 난 일도 안 부족해. 아니 그리고. 원래 아쉬울 때 그만둬야 돼. 아쉽구나. 아니 아니요. 아쉽다는 듯이구나. 아니 내가 느낀 건데. 이거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진짜 배가 부러.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배.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차더라고. 왜냐면. 뭐 총리에요? 아니 그러니까. 총리 아들이에요?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배가 부른다? 그러니까. 좀. 아 좀. 아직 배 안 부른데. 깜짝 놀랐네. 적당히. 허기만. 채웠다. 허기만 채웠다. 싶을 정도까지 먹으면. 좀 있으면. 이게 소화가 되면서. 찬다라고. 좀 서서히 찬다. 머리로 이게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말하고도 웃겼네. 내가 말하고도 이상했어. 그러면. 이따 또 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향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난 이거면 됐어. 그리고 콜라 먹으면 또 엄청 메몬다. 으음. 이렇게. 응. 맛있게 먹네. 심찬미가 이렇게 저돌적으로 먹는 거 오랜만인데. 제가. 요즘에 늘었어요. 먹는데? 시국이? 네. 입이 터졌다고 그러죠? 입이 터졌어요. 옛날에 이거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난 저렇게 저돌적으로 먹는 심찬미 오랜만이네. 어. 진짜 막. 욕구. 욕구 드러내면서 먹는 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 근데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의 식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팬티 하나 터졌어요. 아. 하체가 찌니까. 진짜로? 진짜 팬티가 하나 찌. 어. 지직하면서 찢어지던데? 잘난 척하지마. 잘난 척하지마. 뭐가 잘난 척하지마. 오오. 갑자기 너 떠보니까. 아니 엉덩이 부분이. 엉덩이가. 엉덩이가. 아직 안는데. 지직하면서. 잎. 잎도 터지고. 엉덩이. 신동엽신줄 알았어. 어. 깜짝 놀랐네. 터질만해. 직박이 형도 오시고. 직박이 형도 왔어? 응. 아. 아까 지카직하던 그거였나보다. 아. 요즘에 팬티 안 해먹는다 했는데. 또 한 번 해먹을 거야. 어. 자주 하나봐. 몇 년 전에 한 번 또 해먹었죠. 팬티는 사야겠다. 아. 그래서 그 또 오랜만에 그 드래곤볼 그. 리쿰. 아. 리쿰처럼. 리쿰이 뭐야? 드래곤볼 기뉴특변대 리쿰이라고 있어. 베스트랑 싸움을 했잖아. 리쿰 마하 공격하는 데 있어. 으음. 리쿰처럼 이렇게 돌아생겼지. 아니 드래곤볼 마라체 완전 그. 전권을 살려니까. 종류가 되게 많더라. 맞아요. 완전판 있고 신장제 편판 있고. 어. 여러 개 있어. 한 세네 개 있어. 세네 개. 시리즈가. 보통은 이게 정석은 42권짜리로 되어 있는 게 드래곤볼의 정석이에요. 신장판이 뭐 서른 몇 권인데. 그게 제일 싸더라고. 맞아요. 15만원? 올 칼라로 한 대 됐어. 올 칼라로 좀 비싸고. 저는 42권짜리로 하나 구매해놨습니다. 살까 말까. 둘 개가 없어가지고. 저도 책장을 살라고 이제. 책장은 이제 다른 게. 피규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 책장은 큰 거 많이 사면 돼. 뒤에 저만 한 거. 둘 데가 없어요. 우리 집은 쪼가가지고. 아니 동시야 또. 워낙. 대골에서 사실. 아니죠 아니죠. 저희 집은. 짐이 없으니까 저런 게 들어갈 데가 있는데. 당군님은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어서. 저 감성이 아니야. 약간 유럽. 제가 어떤 감성이냐면 제가. 유럽에. 약간 되게 이쁘게 꾸며놓은 약간 그. 창문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 살랑살랑 날리는 그런 느낌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장난 아니야. 촬영 스튜디오 같이. 진짜 진짜. 나 그런 집 처음 봤어. 일반 가정집에. 우리 집은 처음 봤으니까. 모든 집은 다르니까. 그냥 그런 집은 그냥. 그냥 막.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조성돼. 전문가들이 만든. 유지하기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니 근데. 그게 막 엄청 꾸민 게 아니라. 얘가 뭐냐면. 그 와이프가 소품 하나.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에 꽂히는 거야. 아니 아니. 이런 느낌이야. 얘가 진짜 몰라. 소품. 나도 그거 되게 부족한데. 소품을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이 휴지꽂이 하나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되게 이쁘게 감성적으로. 색깔 깔맞춤. 모든 그 아이템이. 남나 아니야. 이게 디테일이 묻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이제. 된 거지. 이게 보통은 궁금한데. 오래 살면은 귀찮아서. 처음에는 하다가. 포기한다니까. 그럼. 그 정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진짜야. 얘가 좀. 내가 보다 약간 오바스럽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궁금증을. 고대로. 장고 씨가 집에서 촬영을 해서. 그래.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봐. 어? 안방극장에서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제가 한가할 때. 나중에.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 어? 와이프분. 인테리어 그거 할 수 있어. 야. 예. 뭐. 꿈은 다 있으니까요. 아 우리 왜 그. 집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종수 씨 왜 집들 안 해요. 우리 집이요? 종수 씨는 했어요. 옛날에 했죠. 의중 씨 왜 안 해요. 지금. 이사 간 지가 몇 년인데. 나는 그래도 며칠 전에 갔다 왔어. 얼마 전에. 정식으로 해야지 정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거야.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해야지. 왜 안 하냐? 뭐 면목이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영태형. 제 수신에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왜냐하면. 부담되실 수 있잖아. 아니요.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진짜. 처음인 것처럼. 그냥 조용히. 앉아만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구경마기.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구경마기. 오시고. 온 김에 영태형 새 사무. 그. 스트리트워드 가봐야지. 거기다 한번 가보고. 네. 수방사투래. 아. 난 호민이 형. 수방사투. 호민이 형네 고기동도 가보고 싶은데. 거기 구워준다며. 아. 거기 좋지. 거기 좋아. 한번 갑시다. 간철 한번 가자.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그. 정식으로 우리가 예약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제 맨날 가자 가자 하다가. 우리 다음. 침철단 모이는 거를. 어? 거기서? 어? 침철단의 첫 번째. 아니. 허락받고 미리. 말씀 드리고. 성도에서? 아니. 고기통에서. 성도가 먼저지. 성도가 먼저지. 아.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도가 먼저. 아. 맨날 오시는 거 좀 미안한데 우리가 한번 가야지. 맨날 오래가는 거 그렇고. 근데 거기는. 거기는 방송을 하기가 되게 좀. 방송 안 해도 돼. 아. 우리 놀러 가는 거야? 그럼 와. 아. 그럼 상관없지. 상관없죠? 네. 오시는 건 상관없지. 그러면. 아. 근데 나는. 전화 한번 해서 되는지만 확인해. 나는 근데 갔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난 딴 데를 먼저 가는 것도 괜찮아. 아. 딴 데를? 너네 집도 괜찮아. 우리 집도 좋죠. 어. 안 가봤네. 너네 집 안 가봤잖아. 초대해서 밥 주셨잖아. 아. 그 집 아니야 지금. 아. 이사 왔어? 너 왕신리 때 얘기하자. 여기가 지금 왕신리가 아니잖아. 바본가? 너네. 너 이 집들이 안 하냐? 아니 왕신리 때 얘기를 하고 있어. 얘 이 집들이 아는데. 집들을 안 한 이유가. 응. 다른 사람들 다 부르면 우리만 안 부른 거야 설마? 와. 전세예요. 아. 뭔 상관이야 그게. 뭔 상관이야.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들이잖아.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침착맨 님 집들이 원래 자기 집 집들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가야 되니까. 살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잡죠. 살고 있는 데 기준. 그러면 송도? 아니. 침착맨 씨 지금 이사 온 지가 한 첨 됐고. 지금 보니까 그러네. 아니 자꾸 남의 집 얘기만 하는데. 본인도. 그러니까. 누가 보면 길바닥에 사세요? 아니잖아요. 집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 먼저. 1. 스텝 1. 스텝 2. 송도. 송도. 스텝 3는 했고. 했고. 스텝 3는. 그. 고기동. 홈. 아니 호민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영태웅 사무실 한번 가야 돼. 영태웅 간 김에 하고. 물어보고. 영태웅을 초대하자. 야 그러고 보니까. 심철단 할 때 게스트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네. 다 우리 셋 봤는데. 어. 왜냐면 여기 3명만 해도 꽉 차가지고. 맞아.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의중이. 가서. 우리 수강사도 한번 해줍시다. 수강사. 나 축구 그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축구 그. 경기장처럼 안에 꾸며가지고. 자신있지. TV 보면서 축구 응원도 할 수 있겠고. 완전 자신있지. 공도 뻥뻥 차지있게. 근데 아파트라서. 인조잔디 깔아주고. 아파트라서. 그것도 다 아파트에서 하더라 야. 아니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요즘 좀. 안 된다고요? 아니 그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해줄게 밑에 방음 좀. 아 그거 층간소음. 뭐 뛰라는 게 아니고요. 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서 뭐. 경기라는 게 아니에요. 뭐 깔고 이런 거. 경기라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에다가 딱. 그 그라운드. 그 영국에. 프리미어리 그. 그.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와가지고. 치셨다 치셨어. 보면서 현장감 느끼게끔. 좋겠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주자. 재밌겠다 재밌겠다. 만들어주고. 공사하는데 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그 관리사무실에 허락 받으면은. 맞아맞아.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하실 때. 양의. 인테리어한테 다 양의.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재밌겠다. 그것도 해드리고. 하자. 수방사 투 하자 우리가. 하자. 좋다 좋다 좋다. 종수씨 집도 가는거죠? 저 집 오세요? 아 근데. 종수씨는 다 했잖아요. 아 저는 다 했으니까. 아니. 집들 했잖아. 수방사 해드려야죠. 아 수방사만 해드려? 종수씨는 뭘로 바꿔? 종수씨 워터밤 좋아하니까. 아 종수씨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뭐다고 좋아해. 아 무슨 일이냐면. 아니면 벽을 다 인스타로 발라버리면. 어 다 발라버려. 인스타로 발라버려. 뭐. 19금. 아 싫어. 사연으로. 도배지. 도배지를 사연으로. 싸운 이유. 아 안돼 안돼. 계속 바뀌어야 돼. 벽 도배버려. 한 번 보고 다음 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쭉 보고. 질리면 한 번 벽지 한 번 갈고. 갈고. 네. 재밌겠다. 그렇게 해요. 어? 너네 집부터 1차에요. 저. 너네 집 제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아 우리 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 수방서가 한번 심창민님 집은 뭘로 해줄까? 전혀 할 거 많죠 좀 쏘영이 친화적으로 좀 해주시죠 쏘영이 친화적으로? 포켓몬 세상으로? 삼국지? 삼국지 인물 열찬 옆에 다 붙여놔 사진이랑 관우, 장비 이렇게 난 쏘영이 그거 그 뭐지? 그 웅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체육관 있죠 웅이 뭐야? 웅이 그 바위, 바위 타입 체육관 아 포켓몬 써? 그 모양으로 아 포켓몬 안 봐가지고 아 웅이 몰라 되게 넙대대하게 생긴 치고 있어 아 제가 포켓몬을 못 봤어 회색 체육관 그 걔 돌뱀 쓰는 애 있어 돌뱀이래 돌뱀 돌뱀이라니까 먹는 것 같네요 돌뱀 자! 다 먹었어요? 아 맛있었습니다 치우고 그러면은 다 먹었나? 마무리할까? 저는 괜찮은데 다는 딱 배가 찼네요 저는 약간 아쉬울 때 멈추려고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쉽진 않아요 뼈 들으세요 뼈 들어요 어휴 아 뼈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아니 황해 느낌 날 것 같아가지고 들어줘? 아 진짜 나를 사람을 아주 웃음께려고 만드는 거구만 아니 그냥 느낌이 종수가 얼굴이 계속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친근해서 그렇지 잠시 프린스인데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지금 어디야? 여기 뭐 고인돌이야 뭐야? 아 그 잠시 명지 가면은 어? 이렇게 재롱 안 떠는데 아니 여기 옆에 고인돌 있지 않나요? 여기 어디? 거기 있잖아요 암사도 암사도 여기가 놀게요 암사도 있잖아요 아 근데 당군이가 하나니까 했다 고맙다 너도 하고 싶었잖아 한번 아니야 안 하고 싶었어 딱 썸네일 나왔어 이승아 썸네일 하나 나왔다 하하하하하하 으아 맛있네 맛있다 초밥 맛있다 이게 어? 괜찮네 부드럽게 왜 상추를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창면이? 드세요 아 상추 채소잖아요 하나 남으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먹는다 나 한번도 안 건드렸는데 아 진짜? 네 우리가 다 먹었어 난 상추 안 먹어요 깻잎파요 아 그래? 먹게 먹는데 굳이 저는 깻잎 향이 좋아가지고 난 다 좋아 상추는 먹게 먹는데 요새 쌈밥 시키면은 봄똥을 주더라 응 뭔지 알아 약간 딱딱한 상추 같은 건데 응 그거 되게 달달하고 맛있다 저 요즘에 쌈 봄똥잔 테일 뭐 이런 거 쌈 모듬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진짜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희한한 쌈들 진짜 많더라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맞아 치커리 막 이런 거야 씁쓸한 데도 먹으면 하고 어 외국 떡에 싸서 먹나? 싸서 먹는 거는 못 본 거 같은데 뭘 고기나 뭐 이런 거 먹었어 있지 않을까? 어느 한 나라 정도는? 고기? 싸서 먹는 집?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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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는 우리나라처럼 먹는데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나는 못 본 거 같아 월남쌈 라이스페이퍼 보통 외국은 이렇게 안 먹고 막 뭐 세러드처럼 먹고 그리고 외국은 이 풀떼기를 난도질을 해 그래서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집어먹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거부함이 있을걸? 월남쌈은 진짜 다채롭잖아 월남쌈이 베트남 쪽이야? 비엔남 조금씩 넣어야지 욕심부린다고 나처럼 많이 넣으면 안잠 터져 터져 나 맨날 터져 그게 조금만 넣는다고 다짐해도 또 터져 그치? 요거 넣어야지 요거 넣어야지 맨날 터져 근데 이걸 먹고 나서 다음 거는 진짜 조그맣게 싸이지 않잖아 또 터져 맨날 터져 그렇게 입 터지고 배 터지고 터지고 여기 엉덩이 터지고 배부르게 먹으면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배부르면 배부르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잘 먹는다 너 진짜 터졌나봐 많이 늘었다 아 얘 이렇게까지 전도적으로 야 너 몇 킬로냐 지금? 저 80 안 재봤어요 80대면은 근데 니키에는 그렇게 그건 아니야 보통인 거 같은데 호민 형이 빼야된다고 그러는데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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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까지 빼 이러던데 호민 형님은 약간 몸 좋으시지 않으셔 호민 형이 이렇게 살 많이 빠지셨어 아니 호민 형은 보면 약간 운동하신 몸이야 몸이 체형이 되게 딴딴해 보이셔 약간 UFC 할 것 같아 어 아 그래? 어 느낌이야 느낌이 아니야?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모르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 몸이 체형이 좀 약간 다부지다고 해 그런 느낌이 들어 약간 그래? 채팅창에 클리닝 배내주면 안 돼? 다 배내야 돼 클리닝 배내야 돼 클리닝 배낼게요 안되겠다 요즘엔 근데 운동하심 아 운동하심 약간 그래 보이죠 엄청나게 감량하신 나는 지금 안되고 나는 뭐 축구만을 사는게 없어가지고 아 이게 맨날 근데 너는 축구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잖아 어 음식 쓰레기야? 맨날 끝나고 집에 새벽에 오면은 뭘 먹으니까 밖에서 어차피 정리하시네 그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쓰레기는 여기다 닫아 뚜껑 닫아 아 일반 쓰레기? 네 뚜껑 닫아주시고 잠시만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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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뭐 내 눈치 봐 그냥 본거야 당당하게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니가 한거야 당당하게 니가 한거 내가 그냥 본건데 저한테 눈치 보는게 생활이 됐어요? 와 니들이 눈치를 주잖아요 아니 그냥 당당하게 치세요 닫고 할게 어때서요 아 서러워 그 드시고싶은 그 차를 말씀해주시면 아 아 나 진짜 이러다가 나 100kg 덜 팔거 같애 그럼 빼면 되지 응? 빼면 되지 못 빼잖아 아 뺄 수 있어 어? 뺄 수 있어? 못 빼잖아 뺄 수 있다고 나도 뺄거야 같이 빼자 오히려 좋아 너 100kg 넘으면 같이 살 빼는 컨텐츠도 하자 팀철단 살 빼기 아 아유 그렇지 자 앞으로 붙입시다 못 빼면 1kg당 사커킹한테 가면서 쭉쭉 빠질거야 어? 나 해볼래? 어? 쭉쭉 빠진대매 어? 생각 있는지? 사커킹 다이어트 다이어트 진짜 될거 같은데? 전날 하자 전날 궁꽁이었다 아까 너도 할래? 어? 너도 할래? 아니 너만 왜 나만해? 그럼 불공정하잖아 때리는 사람이 살 빠진데 때리는 사람이 아 그럼 오케이 내가 그럼 해가지고 내가 살 못 빼는 킬로만큼 니가 맞는거야 응 내가 살 빼야되니까 그래 호민이 형 호민이 형 호민이 형 채팅 많이 치셨네 뼈는 국물 한번 우리라고 하던데 아 아까 그거 음 동코치지 동코치라면이지 천연으로 잔디 깔고 농약불이지 아 아까 수방사 계속 치고 계셔 킬로당 10만원 응 못 뺀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으응 호민이 형은 요즘에 운동도 해 아 무슨 운동 하셔 응 모렌드 운동도 하셔 오오 호민이 형 운동한 몸이라니까? 응 응 고기동 어? 그거야 응 뭐라 그래? 고기동 바이거이? 어 어 황비홍이라고 할까요? 황비홍 느낌은 아닌데? 밥샵을 약간 압축해놓으면 호민이 형 같아 밥샵 아니야? 조려 조려 조림밥샵? 어 조림밥샵 밥샵을 약간 압축해놓으면 호민이 형 딱 느낌이야 조려서? 응 뭐 한 48시간? 48시간 조려서? 어 조금 더 조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열을 열을 240시간? 딴딴해 보셔 아 조림샵 샵조림 밥샵조림 너무하네 사람들한테 흠흠 기안동 카오클라이 고기동 조림밥샵 한번 매칭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기안동 카오클라이 기안84님이야? 와 기안84님 운동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옛날에 그 뭐야 바디프로프 찍으셨잖아 응 몸이 좋으시던데? 걔는 몸이 어 그냥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뼈가 굴어 아 약간 그 약간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힘이 세 아 운동에서 힘이 센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장사 장사채형 아 장사채형은 아니야 또 장사채형은 장사채형은 풍이형의 장사채형이고 아 김풍이형님 아 주변에 아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이건 뭔가요? 아이스티입니다 아이스티 제껀가요? 커피튀싱은 커피 아 커피와 아이스티 아이스티이랑 커피랑 어떻게 고민되죠?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 그럼 전 아이스티 먹겠습니다 아이스티 아이스티 네 단군님이 준비하신 컨텐츠와 컨텐츠를 준비 안하신 침착맨들이 계시잖아요 저 컨텐츠 준비했어요 아 이거 먹기? 아뇨아뇨 몸으로 말해요 아 그러면은 월드컵도 하나 있어요 월드컵도 있어요? 단단히 준비하셨네 단단히 준비하셨네 월드컵은 뭐 내가 준비한 것 아니고 찾은 건데 뭐 이게 원래 이제 보통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말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걸 뒤에야 약간 분위기가 살고 저는 오늘 약간 좀 여러분들을 약간 설득하는 그런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 거를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서순이 맞지 않을까 아 나 들었구나 아 나 지금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잖아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조수 컨텐츠를 아 좀 이게 맨날 그 침철단 할 때 까먹고 있다가 막상 닥치면 아 뭐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항상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쵸 막상 이제 며칠 안 나오면 끝나고 나면 아 다음 달 건 좀 미리 준비해야지 하는데 막상 한 며칠 안 남았을 때 어제 새벽 4시 넘어서 잤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오늘 생각했는데 아 오늘 뭐하지? 아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하느라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또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지금까지 중에서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죠 해가 잘하지 않았나 아 어 지금 그정도 준비를 꽤 했는데 더 준비를 했다 그저까지는 그냥 생각을 했다 정도라면 이번에는 진짜 물리적인 준비가 또 들어갔다 오.. 김정수 할 땐 얄무지게 하네요 이게 약간 좀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어 막 준비가 꼼꼼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하기 되게 귀찮았는데 막상 닥치면 어쨌든 이제 마감은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해요? 야무지는 신호등 치킨 먹방? 붉은색 진분먹품도 한 번 할거에요 진분먹품도 한 번 할건데 차가운거 드세요 내가 이거 먼저 먹어버렸다 차가운 커피, 따뜻한 커피 원하시는거 남겨드릴게요 고르시고 남는거 고르시고 남는거 유초이스 아 근데 이거 당근 좀 먼저 고르게 해야돼 지난번에 우리 크림파스타 드렸잖아요 아 계속? 그때 놀러갔는데 니들이 그걸 먹었잖아 맞아요 먼저 하세요 과장할거에요 와이프한테 막 일러 크림파스타 안먹는데 그때 먹었잖아 그랬더니 니들이 그걸 근데 액션이 과해 진짜 그럴거같이 해요 그래서 신빙서에서 진짜 그랬어 했죠? 했잖아 정서한테 뭐라고 했네 아니 와이프가 의중이는 자꾸 자기가 만들어놓은거 안좋아하고 한식 된장찜 이런거 좋아한다 그랬더니 내가 재수씨랑 있으니까 2대1 공격할때 손님 모셔놓고 오오 빨리 고르세요 남은거 먹겠다 작은거 먹겠어 잘했어x2 빨리 고르게 해야돼 더워죽겠는데 뜨거운거 먹겠다고 저번에 더워죽겠는데 니들이 먹으라고 했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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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니들 그럴 수 있죠 정서 신났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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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죽겠는데 여름에 그러면은 컨텐츠를 바로 시작하나요? 네 제가 그럼 다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아 미리 좀 일찍 와서 했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늦게와가지고 뭘 깨트려야되나요 아 네이버를 들어가주시죠 아 네이버 네이버 뭐 숙제 방송인가요? 네이버 아 그렇습니다 메일로 보낸거 같아요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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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보내 화면 하긴하시고 손 동작이 다 안나오게끔 으어씨 손가락 각도가 비번이 나왔네 오오이씨 아 됐네 어 뭐야 저거 무슨영상이야 어 어 어 이거 알찬데 세월이 4시까지 준비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도움을 좀 받고 제가 좀 많이 자료 준비를 아니 뭐 각자 한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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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운받았었어 제가 이제 기술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란 그냥 컴맹이지 뭐 몰라 이거? 아니 다운받고 어딨는지 짜증나 아니 다운받고 어딨는지 모르네 아니 다운받고 어딨는지 다운받고 어딨는지 어디다 풀었냐 컴퓨터 못할 수도 있죠 뭐 맨날 뭐 동영상만 다운받을 줄 알지 이거 뭐 네? 이거 좀 아 이거 아 검증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 준비해놓으셨구나 네 됐죠 됐습니다 자동완성 되죠? 자동완성 되죠 전체 화면부터 이게 딱 화면이 맞아 이게? 화면에 제가 맞춰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화면을 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가야되기 때문에 전작이나 할 줄 알지? 참 전장도 요새 잘 못하거든 전장도 못해 개모대야 요즘에 투장으로 도피했잖아요 아니 왜냐면 전장이 요새 약간 렉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줄이고 있는데 전장도 이제 렉 고쳐지고 또 패치 나와서 포샤 선생님은 그냥 계속 하시던데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지 뭐 그냥 하시던데 저도 지금 잘해요 안하는 거지 어 뭐 취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본인이 잘 못한다고 그래서 아 잘한다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얘기했더니 어느 장단에 맞춰줘요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뭐라고 내가 장단을 맞춰달라 그랬냐 니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잘못했나요? 존스의 또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포샤님이 투기장도 잘한다고 야 이 새끼야 나 잘하거든 나 힘이 승했거든 투기장은 포샤님도 잘한다고 다 잘하시나봐 왜냐면은 내가 포샤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게 옛날에 핫스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막 그 재하의 강자들이 슬슬 이제 인벤 HIT 대회에 나갔단 말이야 응 맞아 맞아 근데 그때 당시 포샤님이 회상관치 등장했는데 그 포샤식 드루이드 그 토큰드로 토큰드로를 만드신 분이거든 맞아 맞아 머리가 좋으니까 만드신 거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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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분들은 출전하고 이제 슬슬 이제 개인 방송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인지도로 개인 방송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쿨하게 안 해 그럼 그냥 군대 가셨어 아 군대 가야 되니까 안 해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또 쿨하게 개인 방송을 안 하셔 어 군대를 가서 못 한 거 아니야 개인 방송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라도 좀 할 수도 있잖아 아아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하셨었어 그럴 수 있어 응 아무튼 갑시다 자 준비할게요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면요 이제 저희가 지금이 6월 27일이잖아요 6.27 네 6월 27일인데 그 무슨 말로 그랬지? 아 그래 포셔님이요? 포셔님 얘기할까요? 아 그 얘기 아니고 포셔님이잖아요? 철면수심이잖아요? 뭐요? 아 철면수심이지 그건 전자? 뭐 게임이 뭐 철면수심이 더 잘하지 뭐 이렇게 각자 이제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네 롤 롤 철면수심 씨가 더 잘하잖아요 아 저는 자나 때 우승했으니까 아 그렇지 두 번 우승했잖아요 두 번 MVP도 한 번 그쵸 그 포셔님은 뭐 챌린저 출신이시긴 하지만 맞아 그 챌린저래 출신이긴 하지만 그쵸 요즘에 그 CS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나오든가 자나 때 나오든가 그건 맞아 자나 때 나와 검증해야 돼 어 어디 가서 이제 전 프로급 아니면 자나 때 나와서 잘한다 검증해야 돼 그래서 뭐 딱 거기까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네요 뭐예요? 뭐 조시 씨가 더 잘한다고 하하하하하하 아 아 내가 더 잘하는 거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뭐였어 난 바둑 바둑 아 바둑 아 바둑 아 바둑 아니 바둑도 잘하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러시네 포셔님은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말씀 안하시니까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자를 이렇게 하면 자면 잘할 것 같아 아니 먹는 것도 잘 먹는 거 아니야? 어? 맛있게? 아 그건 좀 지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 어 그래 포셔님 드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먹는 걸 좋아할 스타일이야 먹는 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아 먹는 것도 아니라고 포버거라고 하는데 뭐 포버거가 있나봐요 먹는 거는 좀 미적해 줘야지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아 네 포셔님과의 대결이야 하하하하 포셔님 대결 아니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그냥 준비했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날도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달에 배돌아지 엠티를 또 가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단군님이 워낙 바빠서 같이 못 갔던 하와이 여행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 단군님이 그 묶어가지고 그 하와이의 공기 그 해변 햇살 따스러운 따사로운 바람 그 가이컷구진들이 연출하는 그 가이컷구진나 환상적인 분위기들 맞지 반복에 건보도 같이 못 먹어봤고 너버리겠네요 치즈케이크 팩트 다음에 기회되면 꼭 가신다고 아 무조건 가죠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날 말만 하는데 저희 또 말하는 게 저희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게으르지만 저희가 행동력이 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맨날 간다 간다 하지만 막상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단 말이야 미쳤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진배투어 침철단 분들 혹시나 배돌아지 분들과 갈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행소개 네 사실 뭐 어느 여행사 정보는 넘쳐요 늙은 빠니보틀 늙은보틀이잖아 옛날에 많이 갔거든요 아 옛날에 늙틀 아 늙틀 빠니보틀이 워낙 또 이제 유튜브 잘하시고 여행 뭐 유명하셔서 많이 가보셨죠 근데 저도 예전에 또 이제 좀 나름 놀러를 다녔기 때문에 네 한놀기 했죠 네 제가 또 안 가보는데도 가볼 수 있고 아 그렇죠 몇저데를 추천을 추려봤어요 완전 플레이보이 그래서 그거를 왜그래 플레이자 아 논다 아 논다 그런 느낌 노는남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거냐면 뭐 아는 거를 뭐 갔다 갔다 이런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할 수 있게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정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 정하자 셀렉 하자 셀렉 하자 오케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델 준비해 올 수 있어 아 좋아요 맘에 들 때까지 아직 시간은 많아 계속해 맘에 들 때까지 아 진배투어는 집에서 또는 고객의 마음에 들 때까지 아 좋아요 네 들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준비했는데 오늘 뭐 나라를 몇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나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사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어디나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간단히 그걸 또 말로 듣고 보는 거랑 또 이제 찾아보기 또 귀찮잖아 아 그쵸 제가 좀 이게 간단한 부연 설명을 통해 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아 출발해 오시죠 자 먼저 이제 뿜뿜뿜뿜 제가 이제 근데 약간 이제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네 제가 이제 몇 개 나라를 시작을 할 건데 네 몇 나라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막 PPT 막 이런 거 제가 집에 PPT 프로그램 없더라고 내가 아 제가 그림판도 준비했습니다 아 자 먼저 아 이거 그림판이었어 퀄리티 미쳤는데 아 좋은데요 아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 보여요 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네 잘 나오네요 여기로 오케이 이 정도 아 PPT로 뭐 다른 걸로 하셔가지고 스샷을 찍으셨나 보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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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여기 PPT에 언제든 이게 PPT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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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제 그 네덜란드 우리가 이제 그 홀란드라고 하죠 피딩크 축구도 잘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덜란드 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아 그쵸 유럽 되게 무난하고 아 모르셨어요 알고 있어요 저런 네덜란드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좋아하니까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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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되게 자유롭다는 느낌이잖아요 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 먼저 하는 나라 아 웬만한 거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냐 네덜란드 옥냥이 옥냥이가 사실 네덜란드 출신일 수도 있어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런 설명 같은 거는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인구 1,700만 명 정도 뭐 통하는 유로와 쓰고 어 웬만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한 5천만 6천만 되죠 한국도 하멜이 먼저 왔잖아요 하멜 어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아 그치 그치 네덜란드 사람이 어 그래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네덜란드어가 있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어 네덜란드어 저도 몰랐는데 네덜란드어라는 걸 사실 뭐 제가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이런 거 설명 같은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 먼저 이제 네덜란드의 특징 몇 가지 좋은 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놀거리나 볼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들길거리 컬링같다 네 그런 거랑 이제 음식 요런 거 위주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예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보고 이제 땡기는 데를 보인들이 고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두 개 세 개 골라도 돼요 여러 번 가면 되니까 오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뭐죠 자 먼저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그 알크마르 치즈 시장 우리가 잘 몰랐는데 네덜란드 치즈가 또 그렇게 맛있대 아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치즈로 이제 손꼽힌대 아 알크마르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도 사실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즈를 가서 먹어보면 어떨까 치즈 좋아하세요? 안좋아요 어 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허허허허허 치즈 아니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주면 먹는데 찾아 먹거나 뭐 그러진 않은 찾아먹기도 괜찮은다 저는 치즈 별로 안좋아했거든요 네 아내가 치즈 좋아해요 어? 아내분이 그래서 조금 감염됐어요 어? 어떤 치즈 좋아하세요? 저런 치즈 좋아해요 저런 치즈? 그렇게 이렇게 슬라이스 아 약간 대패치즈 그런거 그런것도 좋고 뭐 무슨 뭐 그 술안주로 엄청 많더라구요 나도 이름은 모르겠어 와인안주로 어? 그 와이프분이 술 아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러쟤 그때 네덜란드 가가지고 또 치즈 딱 아 그치 사랑받을 수 있죠 미쳤지 미쳤지 사랑받는 남편이지 그리고 저기 막 형태가 좀 약간 보이차 같네요 그러게요 보이차처럼 왜 이렇게 보이차처럼 이런거야 저게 뭐하는거에요 근데 저게 다 치즈에요 아 이게 지금 뭐 운반하는거야 그냥? 어 그렇죠 그렇죠 축제 같은데 출제 약간 네덜란드 어떤 축제경 네덜란드 치즈배민 저기 옆에 주민들이 있고 아니 저 좀 불편한게 뒤에 태극기가 없네 아 아 일본에 있네 아 사진선정을 어떻게 하신거에요 정수씨 저 뒤편에 있어요 아 정수씨 친립파에요? 아니요 현식으로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 보세요 미친놈인가 미친놈인가 보통 치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치즉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치즈를? 좋아하지마 아니 내가 말하고 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 우리나라 메주같은거 뜰 때 저런 모양 나오잖아 아 꿋꿋하게 가네요 그렇죠 아 메주같은거 치즈가 약간 메주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메주가 그럼 메주 나오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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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크마르 치즈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치즈시장이 있답니다 치즈를 사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이런거 어떻게 컨텐츠 이거 뭐야 노는거 관심 있으시면 네덜란드도 가보는거 좋다 치즈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긴 해요 혹시 네덜란드 다음 사진 있나요 아 그렇죠 한장으로 끝내지 않았겠죠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치즈가 하나 있다라는 거 모양 이쁘죠 되게 약간 기념품 같고 이런게 볼거리가 풍착 풍착 빼놓을 수 없지 제가 이제 서순호를 샜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먹는 거나 이런 순서인데 약간 이제 뭐 이런 걸 좋아 침착맨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앙코르완트 앙코르완트 응 가고 싶다 봤어요 앙코르완트 제가 그런거 싹 다 뺐습니다 제가 안 좋아했을 때 이거 파주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잔센스한스 풍차마을입니다 잔센스한스 예예 약간 설명이 여러 가지 들어간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확실히 나 좋아하는 분들 있었지 상무님 이런 거 아기자기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저는 이런 이국적인 걸 좋아해요 이국적이야 이국적이 딱 봤을 때 외국이다 진짜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 외국 같지 않아요 너무 외국이다 너무 외국이에요 약간 파주 느낌 나다 근데 이제 의중씨가 말했듯이 파주에 있고 그리고 막 그 우리나라에 막 무슨 독일마을 뭐 멍마을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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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마을 멍마을 그쵸 거기에서도 충분히 좀 느껴볼 수 있는 좀 비주얼이다 아 별로 썩 땡기진 않는다 네 사진의 어떤 효과인지는 몰라도 직접 가면 뭐 다르겠지만 다를 수 있죠 아 그럼요 바람이 바람이 센 지역에 풍차를 놓는 거잖아요 그쵸 풍력을 이용하려고 네 바람만큼은 파주가 더 세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아 파주 바람 장난 아니에요 임진강으로 해가지고 뭔가 안개도 있고 볼거리가 더 많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게 두 분 고객님은 네덜란드 같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 부연 네덜란드가 약간 그 우리가 더치페이 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더치페이 들어봤죠 이게 네덜란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더치니까 오 왜냐면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밥을 이제 내가 밥 먹자 이렇게 하면은 밥 사줄게 이러면 돈을 각자 내는 거예요 오 근데 만약에 둘이 가서 밥 산다고 낸는데 내가 만약에 네 걸 내주잖아 그러면 되게 조심해야 돼 너 나 돈 없다고 무시해? 이런 느낌이래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치즈 같은 거 먹었을 때 어 그럼 가면 안 되겠네 그니까 그치 그 다음 거 아니 들어봐 그래도 그래도 들어봐 근데 그리고 이 나라도 약간 스웨덴 같애 우리 얼마 전에 스웨덴 할머니 놀라있었죠 밥 안주네 좀 개인주의 여기도 안줘 여기도 안줘 여기도 안줘 여기도 밥 안줘 밥을 아 그니까 놀러가면 밥을 안준다고? 진혼대고 사 먹어야지 아 남의 집가도? 기본적인 문화가 겉이 그러면 친구 집에 놀러갔어요 밥 주잖아? 이 새끼 날 무시해? 나 밥도 못 버려먹고 문화가? 문화가 문화가 그럼 얘는 어떻게 먹어? 얘는 밥 먹고 있는데 얘는 뭐해? 사 먹어야지 기다려 기다려 이런거야 친구 집에 놀러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따는데 어 나 밥 먹고 올게 하면서 아 나도 배가 고픈데 어머 그쪽 어머니가 메뉴판을 괜찮네 돈 내고 10주만에 메뉴판이 있었죠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커피 마실래? 뭐 차 마실래? 근데 메뉴판 한 번만 더 주세요 보고 가격별로 근데 약간 이런게 들어보면 어 그냥 이쁘고 파주에도 있고 약간 되게 상막해 보이지만 되게 자유로운 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어 동성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 라고 알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제3의 성마저도 이 나라에서 허용을 했어요 아 그 그런 그 성별풀이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좀 개방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성매매 합법구가 아닌가요? 성매매 합법 마약 합법 아 그리고 이제 그 TV에서 그 그 그 약간 그 약간 이게 어 우리나라 정서를 이해가 저도 잘 안됐지만 아 나 뭐 나 본 거 같아 유흥업소를 광고를 해요 아 맞아 나 본 거 같아 이거 유흥업소를 어 우리 침착맨 유흥업소에 놀러오세요 아 이쁜 뭐 그냥 유흥업소에요 아니면 막 성매매 그런 쪽이죠 그런 쪽도 성매매가 합법이니까 그걸 TV에도 광고를 했네 그걸 광고를 한다고 아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담배를 허용하지만 그렇죠 담배 광고는 하지 않죠 약간 좀 정서상 막 돌려서 광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약간 뭐 이 나라의 문화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위기인지 TV를 한번 보고 싶기도 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아 티비 아니 가지 않아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또 현지에서 보는 네덜란드 느낌이 다르니까 그럼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무랑개구리 한 말이 있어요 한국 안에 알아서 한국 그러니까 이 문화를 보고 받아들일지 안 보다일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번쯤 우리가 경험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뭐 이색적이니까 이래서 한국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마치 호빈이 형님이 사실 그 유명한 말씀이시잖아요 호빈이 형님의 그런 것처럼 먼저 얘기해보는 것도 그래요 그래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정수씨 말이 잘못 전달되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좀 곤란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같은 동영상이라도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라를 좀 즐겨보자는 거야 정확합니다 여기는 뭐 서비스를 다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정수씨의 목적은 치즈예요 그거예요 사실 저는 치즈죠 저는 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치즈죠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이드캠 맥주 네덜란드 거예요 아 그리고 이마트에서 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근데 네덜란드가 되게 이거저거 잘하네요 잘하는 게 많아요 축구도 잘하고 치즈도 잘하고 후차 장미 튤립 튤립 근데 저는 진짜 제 가장 큰 낙 중에 하나가 먹는 건데 네덜란드가 아까 또 스웨잉 같다고 그랬잖아요 또 영국 같기도 해요 아 나 잉글랜드 충격? 음식이 음식이 유럽에서 영국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대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뭐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그런 음식이 좀 아쉽다 상징적인 음식이 없구나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이 자유로운 감성과 네덜란드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즐기지 못한 어떤 그런 느낌들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분위기 이런 걸 한번 느끼고 싶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약간 하이네키 맥주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아 안 드시고 저 맥 안 먹어요? 아니 술을 아니 잘 안 드세요 먹으려면 먹는데 뭐 즐겨먹진 않죠 저도 딱 이 정도에요 네 본인만 먹겠네요? 왜 안 드세요? 본인만 그라가스처럼 퍼 먹겠네요? 무슨 소리로 고고고고고 야 소파스트 그라가스 침착맨님은 침착맨님은 맨날 술 먹으면 얼굴 뻘개져서 관훈장처럼 하하하하 재밌다 맨날 먹는 푸먹음소로 저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맥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음식을 꼽자면 아 이런 음식 뭐야 이거 청어 6월 초에 잡힌 청어를 홀란즈 니브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양파나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데 아 약간 음식 쪽에서는 사실 저도 썩 땡기진 않았다 하지만 축구라든가 튤립 이쁜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 한번 준비를 해봤다 이러면 좋아할 수 있잖아 이런 분위기 아 그쵸 홀란즈 니브는 뭐 그냥 뭐 그 생성보이 아니야? 약간 구웠다고 할 수 있고 약간 삭힌 느낌 아 삭힌 느낌 네 과메기처럼 약간 이런 느낌 아 과메기 땡 양파나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되고 그런 느낌인거죠 아 그런거야 요런거 좋아하신다면 좋아할 수 있고 요런것도 체험해보는거 좋죠 괜찮죠 나쁘지 않죠 되게 안 나쁘 되게 나빠 보는데요 김치찌개 찾는거 아니야? 한식 좋아하는 저는 해외가면 무조건 한식당부터 찾죠 아 근데요? 아 근데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데 별로 체험하고 싶은 비주얼은 아닌데 삼시세끼 먹는거는 별로 안 선호하지만 막 이렇게 한 번씩 먹는거 괜찮죠 맘에 안드세요? 아니 저는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응 근데 또 뒤에 다른 후보도 있을거 아니야 그렇죠 네덜란드가 끝인가요 일부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선 최하? 제일 맘에 안드는 아아 그렇지 아 왜냐면 이제 진배턱이 서순도 있잖아요 그래 다 좋은거를 쭉 깔아두면 에이 실망할 뻔했네 에이 그렇지 않지 모르고 싶은거에요 최약체지 그리고 여기 내가 가본데도 아니야 아니 보니까 네덜란드 뭐 히딩크 말고 뭐 있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실 네덜란드가 볼게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아요 되게 가기 싫은 부분만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나는 의문인게 나 뭔가 대단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별로 어 이거 별로 맥주라고 하는데 되게 별로 안 여행자인데 하이네크 맥주를 먹으러 네덜란드를 가 아니 풍차 이거 난 이게 제일 좋았는데 치즈랑 이거 풍경이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나라가 특색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은게 많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음식은 좀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 그 자유로운 분위기 알아요 풍차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네덜란드를 한번 체험해보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저 풍차 있는 데에서 과맥이 그 청어 과맥이 안주 삼아서 맥주랑 치즈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청어 과맥이 안주 삼아서 맥주 마시라는 거잖아 치즈랑 같이 치즈나 먹고 넌 광고 보고 아니 여기도 근데 넌 광고 보고 아니 여기도 근데 피신칩스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음식 뭐 요리가 맛없다는 뭐 나라 특이 그 대표적인 요리가 적을 뿐이지 맛이 없진 않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럼 아니 왜냐면은 제가 신혼여행을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 음식 맛없다 왔다 그러는데 솔직히 나는 괜찮았거든 맛있어요 근데 그거야 맛없다는 게 아니라 대표 음식이 없는 것 뿐이야 자 그리고 혀가 있는데 다 어차피 당근이 외국 나오면 한식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기도 한국식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나가면 그래도 로컬을 그래도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홀란제니브? 정은 알겠어 가면 먹을게요 가면 먹어야지 만약에 두 분께서 네덜란드를 가지기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면 제가 경비를 대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런 거 그냥 뭐 나오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제가 경비를 어제 찾아왔습니다 스카이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여행 다닐 때 세계일주 했던 그 스캐너인데 그 프로그램인데 자 한국에서 네덜란드까지 비행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 가는 데만? 가는 데만 아 그럼 뭐 보통이네 보통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가격은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왕복 한 180만원 정도 아 왕복이? 별로 안 비싸죠 왕복치고는 편도 90? 편도 90 정도 아 오케이 편도 편도 90 편도만 하면 원래 더 비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워낙 되게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비행편도 많이 없는데 요 정도면 되게 싼 편입니다 오 그리고 요 정도면 되게 싼 편입니다 어떻게 네덜란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딱 그 교통비만 넣었어요? 교통비만 아 교통비만 다른 뭐 부가 비용들은 뭐 각출하셔야죠 아 그렇죠 뭐 180만원 갖다가 다 쓰려고 그러는 건 너무 도둑검 싶으잖아요 네덜란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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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덜란드에는 청어로 된 광해가 있고 치즈 있고 그렇죠 뭐 성매매 업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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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개방된 나라다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영상만의 자유로운 분위기 열려있다 열려있다 열려있는 나라다 열려있다 그리고 뭐 또 뭐 있지 풍차 구경하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뭐 약간 다른 나라보단 좀 덜할 수 있지만 유럽도 빅리그 있지 않습니까 뭐 빅리그 까지는 아니지만 예 있죠 뭐 박지석 선수나 이영표 선수가 뛰었던 뭐 그런 뭐 페에노르드 아약스 뭐 네덜란드 초코클럽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B 아인토벤도 있고 네 근데 뭐 초코볼꺼면 굳이 내려나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았어요 네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 별로 안 커요 여기가 영국이고 그리고 보니까 다 독일도 있네 옆에 옆에 독일 벨기에 뭐 프랑스 룩셈부르크 다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크겠죠 우리나라보다는 큰 걸로 알겠죠 작지 않나 우리나보다 아 옆에 영국이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가 영국 한 반절 정도 되잖아 우리나라보다 작다고? 우리나라보다 좀 크지 않나 그래 인구는 한 1700만명 정도 음 남한이랑 비슷해요 응 남한은 5천만명이죠 크기야 크기가 아 근데 우리나라가 내가 남한만 생각한거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작은 나라가 아니래 아 그래요? 되게 작은 어 작은 나라가 되게 많아 너무 작은 나라가 많아서 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가 큰 것만 봐서 그래 우리가 크게 제법 큰 편이래 일본이 몇 위 안에 들어가 어 일본커 일본커 일본은 땅통기 많이 먹었어 십 몇인가 안에 들어가 그럼 일단 네덜란드 시작하고 일단은 첫 번째 네덜란드 여기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아 담아줬어요 다음 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날 기대해 제가 잠깐 이게 지금 포인트들을 준비를 하는데 나라가 좀 많다 보니까 어 연락 왔어요 보고하세요 다른 분이야 잠깐만 네덜란드 어디 대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연락 왔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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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에서 연락 왔나요? 아니 아니 대사관 제가 간단하게 했고 이거 아는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왜 왜 왜 이거 보세요 아 보면 안 돼요? 성매매 안 한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성매매 안 해 성매매 안 해 잠깐만 아니 제가 볼게요 준비라는 게 있어 아 이거 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다음 나라입니다 아 좋아요 이거 약간 좀 한번씩 포인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포르투갈입니다 아 아 포르투갈 제가 포르투갈 왜 왜 왜 왜 맘에 안 드세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은 제가 알기론 되게 여행지로 각광금 받는 나라라고 엄청 좋은 나라 아제트 기자에요 포르투갈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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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하면 우리가 사실 2000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때 저 터진 나라거든요 숙고 좀 잘 못하고 근데 못하는 거 왜 유명한 잘하는 데 알려져 있는 약간 그런 나라인데 호날두 있고 날강도 그래서 약간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그 친구가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있어 포르투갈은 아 진짜 좋다고 들었어요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지중해 포르투갈이라고 발음할까봐 포르투갈이라고 하지 마세요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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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는 많이 많지 않습니다 나라 스페인 왼쪽 하단에 약간 조그맣게 붙어있고 리스본 수도고요 유로아를 씁니다 건조하고 지중해 지역과 비슷한 경우에 기온은 대체로 온난하다 따닷하다는 편이죠 인구는 적네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게 포르투갈의 관광지 남부 해안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해안 중에 베나길비치라는 동굴이라고 이런 자연경관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지중해잖아요 그쵸 지중해 지중해 흡사 종이쪽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점토를 막 빚어가지고 옛날에 여기 대항의 시대 하다보면 리스본 맨날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지역 딱 기억나시죠 거기 있는 나라예요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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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학 슛돌이도 배경이 포르투갈이에요 맞아요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하는 나라지만 우리가 사실 포르투갈은 약간 다른 유럽대에 비해서 많이 가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따뜻해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아 포르투갈이죠 실제로 제 와이프가 포르투갈을 갔다 왔거든요 오 갔다 오셨어요 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오 너무 좋다고 어떤 게 제일 모르죠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다 좋대요 배경, 풍경도 너무 좋고 뭐 건물 하나도 너무 예쁘고 지중해의 어떤 그 숨겨진 보석이다 이런 말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어 바깥쪽에 있는데 지중해의 바깥쪽에 있는데 숨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졌죠 안 있으면 다 드러나겠죠 포르투갈은 숨겼다고 하긴 너무 알려지도 않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붙이자면 뭐 그런 말 많이 쓰니까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여기 안에서 하늘도 못 쓰고 여기 막 빛이 딱 깔아놓고 맥주 한 잔 나면 사이네켄 거기서 맥주 먹어도 되는데요? 관광지인데?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세요 만약에 두 분이 관심이 있어서 간다고 하시면 제가 알아보죠 아 준비투어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뭐 이건데요? 뭐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응 그 그 뭐지? 그 군대 그 뭐죠 이거? 그 뭐야? 이거? 통? 아 수통? 아 수통? 수통같은데 홀짝홀짝 마시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고것까진 제어할 수 없는 게 쓰레기를 그럼 본인이 챙겨가잖아요 수통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허용해줄 거예요 아 안 되면 제가 되게 만들어 근데 자세하게 봐야 된다 네 만약에 혹시 뭐 취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 취할 건 미리 말씀해주고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그렇죠 가가지고 막 관훈장 변신하고 막 휘두를 거면 제가 제가 그러면은 뭐 허락을 먼저 봐서 그럼요 오늘도 준비해보고 싶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뉴스도 타고 네 침착맨님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 유튜버 근데 여기가 진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포르토라 안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전반부는 제가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은 나라 후반부는 제가 가본 데 중에 추천해줄 나라 이런 데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가본 건데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약간 설렜다 아 혹시 다음 사진도 한번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소개 급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이제 파악이 끝났고 아니 이건 뭐 그냥 보는 거니까 아 좋아요 자 다음 거 아 여기는 약간 침착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준비했어 다리 좋네 아 심시티 같다 네 이게 너무 이쁘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다리인데 루이스 1세네요 네 아 루이스 1세 다리에요? 동루이스 그 다리로 직접 만든 다리에요? 죄송합니다 빨간 감천멀이죠 빨간 감천멀 이게 약간 포르투갈의 전체적으로 감성이 이래요 되게 이쁘고 아기장에서 동화 같은 나라 맞아 근데 이 다리도 저를 보면서 저도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네 다리를 보고 와 진짜 이쁘다 멋있다 한강에도 수많은 대교가 있지만 잠숙이 왔네 약간 어 잠숙이 왔네요 2층 2층 부산에 부산에 있죠 부산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어 황한대교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것도 되게 사진이 이쁜데 그런 거 있어 우리나라도 되게 이쁜게 찍으면 되게 이뻐 어 그치 그렇죠 우리나라 한강대교 되게 이쁜데 맞아 그니까 그거에 약간의 그건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죠 색감이나 이런게 전문가네 이게 어 부산에 우리가 직접 답사를 다녀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오 제가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난 이 느낌이 뭔지 알거든 응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은근히 봐요 응 진짜 기가 막힌 경치 네네네 그니까 소위 말해서 막 강변북로 갈 때도 맞아 한강에 이렇게 돼있는 경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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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아 근데 찍으면 그치 같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사진 잘 찍으셨어 근데 이걸 어떻게 담았을까 난 그게 가장 큰일까 우리가 봤을 때 눈은 너무 아름다운데 찍으면 너무 구려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엄청 좋은 카메라 있어 응 몇천만원짜라 진짜 막 사진작가닌데 얼굴 막 땀꼼까지 보이는 그거 그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런거에 재능이 없어 그 정도 해야겠지 여기 되게 유명하고 리스본이 아니라 포르투래요 포르투 저도 안가봤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에프시 포르투 있는데 포르투가 포르투갈 안에 있어서 포르투예요 맞아요 갈은 뭐예요? 국인가? 나라 같은 거 갈은 글쎄요 갈 포르투갈 포르투갈어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것도 몰라 갈 침착맨님 약간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거 좋아하시는 예술적인 감성 저는 이런거 보면 좋다 멍하니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건물들이 참 조화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건물들이 되게 이쁜 것 같아 스페인 갔을 때도 그랬는데 이국적이라서 이국적이라서 강도 있고 바단가 강나라 세금을 얘기해달라고 채팅이 올라왔는데 네덜란드 30%라고만 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세금이요? 네 외국인은 뭐 내야 돼요? 제가 여행갈 때 세금까진 안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인데 세금도 알아봤는데 어 소비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어? 아 소비세가 있어? 뭐 있겠지 있는데 뭐 그게 뭐 따로 특정인데 약간 부가세 포함되지 않나요? 아 그냥 올라온 건가 봐 우리 돈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네 맞아요 비행값 정도만 이 정도만 있으면 알아봤으면 되니까 왜냐면은 부족하면 종수씨가 다 또 충분히 제가 맞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루이스 1세 다리였습니다 이쁘죠? 침착맨님 네덜란드보다는 좀 마음에 들어간 표정이네요 어 네 다음 거 있어요? 포르투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급해요 아니 왜냐면은 다 보여주고 물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보면은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준비한 건데 제가 급한 게 아니라 종수씨가 급해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행자잖아 프로잖아 프로의 눈에는 이런 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게 걸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어 사실 하나 볼 때마다 자꾸 여쭤보니까 왜냐면 다 보고 제가 결정을 할게 알겠습니다 다 보고 우린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거든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직업병 매끄럽게 해야 되니까 자 다음 거 이제는 음식 쪽이에요 아까랑은 다르게 포르투갈은 음식이 또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바칼라우 해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바나나야? 아 흰색 흰살생선 대구 요리로 소금에 절인 대구 요리로 포르투갈의 어떤 국민 음식이라고 볼 이유는 아니 뭐 청어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이게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흰살생선 담백하죠 우리가 아 생선이구나 네 생선을 약간 이제 좀 구웠어요 맛있겠다 구워든 조리거든 절였대요 소금에 절여서 즐겨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저도 사실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맛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마디 상당히 있다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아까 네덜란드 음식보다 훨씬 더 응 조금 더 입맛이 괜찮을 것 같다 그쵸 그쵸 나라별로 뭐 이쁜데가 있고 놀거리가 좋은 데도 있지만 음식이 맛있는 데도 있고 맛없는 데도 있거든요 네 여러가지 어떤 구분들이 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식이 맛있다 괜찮다 이거 사실 어 사실 요거랑 네 요것도 되게 맛있다고 하면은 또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건 안 맛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맛있어 보여요 약간 바나나 같긴 하지만 약간 좀 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아 이거 확실히 맛있어 보여요 아니 요게 조금 더 뭔가 대중성이 있어 보여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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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앞에 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간만 자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리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떤 요리고요 요거는 그건가요? 뭐요? 스루스트루밍 그 갈기 전인가? 스루스트루밍이 뭐예요? 그 청어 막 그 그 분해돼가지고 그 통조림 있어요 아 냄새 엄청 심한 거 그런 건데 아직 덜 삭혀가지고 형체가 남아있는 건가? 오 더 삭으면 그게 막 거의 그냥 막 물처럼 된대 그 안에가 아 약간 약간 뭐 청국, 우리나라에 청국, 일본에 나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삭힌 요리 세계에서 제일 냄새 그 심한 요리로 스루스트루밍이 1위고 아 아 홍어가 3위인가 2위 오 홍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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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홍어가 2위 3위를 해 무조건 부동의 1위는 얘야 홍어가 줬어? 얘는진 모르겠는데 스루스트루밍이 1위예요 홍어가 이제 그 선미를 왔다갔다 하죠 여어 홍어 좀 분발해야겠는걸? 자 어쨌든 포르투갈 요리 이런게 있고 별로 이게 안되기 전에 뒤에 또 요리가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요리인데 프란세지니아라는 요리입니다 구운 돼지고기와 햄등을 채우고 맛있겠는데 치즈랑 특대 토마토소스를 끼얹어서 만든 아 스티키네 맛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스티킹 발랐네 이거는 맛있는 것만 넣었네 아 그럼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무조건 맛있지 귀신같이 그 그 토마토 빼고는 그 야채 배지한 선택 이거는 살 기륵지륵지를랴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약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음식이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 성인 비만율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37% 정도가 과체중 그리고 한 22% 정도가 비만이기 때문에 전체의 한 50% 이상이 과체중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외우고 다니네요 아니요 아닌데요 그걸 아까 보면서 최근에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 거를 이렇게 한번 해드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포르투갈은 팬티 하나 또 해먹을 것 같아요 큰 거를 사면 되지 우욱 찢어질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그렇게 듬직한 분들이 사시는 나라라면 팬티도 듬직하고 틈싸게 나오지 않을까 포르투갈에서 기념품으로 이번 기회에 팬티 잔뜩 사오 직박이 형이 직박이 형이 하와이에 갈 때 잔뜩 사오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만드 사이즈가 하와이에 많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 좀 제 팬티 포르투갈 갔을 때 잔뜩 사오 그럼 이번 기념품 기념품 투어 넣어드려요? 준비 투어 기념품 가기 한번 팬티 투어 하다가 그리고 이 나라에 또 제가 이제 또 여기 다 넣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근데 에그타르트를 포르투갈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에그타르트가 또 기가 막히네요 아 직박이 형 빤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박이 형 옷 티셔츠 아 많이 샀죠 그때 하와이에 가서 많이 샀어 나한테는 빤스라고 여기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가 원조고 저는 이제 우리 동네 길 가다보면 계란빵 이런 거 있잖아요 계맞 계란 에그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대요 저도 갔다 온 분의 증언에 의하면 진짜 한국에서 먹는 에그타르트는 비교도 안 된대 개 맛있대요 여기 아 그래요? 비교도 안 된대 난 그래서 에그타르트가 그렇지 그랬는데 진짜 그 정도다 근데 계란빵은 못 이길 텐데 그러니까 나도 계란빵 맛있는데 에그타르트는 이길 수 있어도 계란빵 너무 호들갑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금 치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선정해 계란빵과의 대결 계란빵과 에그타르트 그럼 싸가지고 갈까요? 싸가지고 가야죠 포장도 갈 거예요 그럴 때 겉..거.. 겉문에 걸려가지고 아냐아냐 그 자리에서 막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굳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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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수 없지 미리 먹으면 되는데 굳이 걸려서 거기서 그 앞에서 먹겠다 약올리면서 그러면 거기서 먹겠다 아니 웬만하면 갖고 올 건데 만약 이게 이게 음식이 안된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생과 치료 그 아빠처럼 그렇게는 아니에요 약올리면서 약간 포르투갈이 약간 비만율이 좀 높다 침착면이 침착면이 같은 체형 정도는 거기서 날씬쟁이다 아 날씬쟁이다 멸치다 내 엉덩이는 거기 가서 비빌 데가 없다 납작하다 제가 좀 엉덩이에 살이 쪄서 속옷 좀 큰 거 보고 싶은데 하면 딱 보더니 비웃음 당할 수 있어 유아용 어 비웃음 당할 수 있어 유아용 줄 수 있어 너 이 정도로 충분해? 신생아용 신생아용 단군님 가면은 아 저는 신생아죠 아 완전 신생아 종수씨 가면은 현진 난 그 정도 아니 현진 안 돼 현진 안 돼 현진 안 돼? 좀 친해? 그럴 수 있어요 어 한국에 이런 체형이? 야 저는 이제 한국이니까 제 엉덩이가 거들먹거리지 그렇죠 세계는 넓으니까 그럼요 글로벌에서 안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 포르투갈은 그러면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현실적인 문제죠 네데란드보다 멀텐데 아 경유가 경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직항이 코로나 경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경유 하나? 그것까지는 경유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마 파리 경유할 것 같은데 응 파리도 경유할 수 있고 1회 경유를 하고 18시간 좀 더 걸리고요 그다음에 인천과 리스본 왕복이 한 190만 원이 조금 넘어간 이것도 이제 최저가로 찾은 겁니다 요새 이제 그 이게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언제 기준으로 잡았냐면 한 8월에서 10월 사이로 잡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촉박하고 그다음에 성수기 기준이라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좀 뒤에로 잡거나 이러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요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견쟁도 있고 그래서 기름값이 유리할증률도 많이 올라갔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좀 비쌀 때다 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포르투갈은 뭐 많이 드시나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보다는 좀 네덜란드는 일단 기어가 지웠고 아 지웠어요? 네 폴드가 나쁘어요 네덜란드 가느니 어차피 보니까 두 개 가격 네덜란드도 사실 싼 편은 아닌데 싼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치고는 굳이 뭐 특별히 거기만 갈 이유는 없다 아 거기만 갈 이유는 없다 네 그쵸 저는 포르투갈 나쁘지 않은데 축구를 좀 더 좋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니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손해보는 기분? 음 이상하게 근데 은근히 포르투갈을 축구보라고 하진 않아요 그쵸 그쵸 굳이 비교하면 근데 이게 끝이 이것도 아 여러분 얘도 밑에 있는 애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급하세요 네 왜냐면 여행지를 우리가 전 세계에 230여 개 나라가 있대요 네 국가가 근데 그중에 두 개 보고 결정하라고 한다는 건 너무 또 야박하죠 지금 유럽에 몰려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거를 일단 다음 거를 또 보시죠 아 먼저 보시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보다 하겠습니다 독일입니다 아 일단 초반에는 좀 유럽 쪽으로 몰아봤습니다 음 자 수도는 베를린이고요 인구가 한 8,300만 명 한국보다 좀 많죠 어 네 그리고 여기도 유로와스고 사실 독일은 워낙 유명한 나라야 땅덩이도 넓고 진짜 많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나 어떤 이제 뭐 독일의 문화들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축구도 있고 네 축구 되게 유명하죠 분데스리가 맞습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볼텐데 자 먼저 분데스리가 아 네 유럽을 대표하는 축구 명문을 읽은 중에 하나에요 네 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스피인 프리메라리그 이탈리아 세리아에이랑 분데스리가 원래 4대 리그였는데 음 왜요? 그 승부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로 아 그래요? 아 조금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리그가 네 있긴 있는데 명성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도 4대 리그는 들어갔어요 4대 리그는 여전히 4대기는 예전에는 약간 분데스리가가 4등 정도였다면 음 지금은 분데스리가가 3등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음 분데스리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굳이 따지면 뭐 관중 동원력이나 음 이런 거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그렇죠 옛날에는 더 좀 더 큰 리그였을까요? 분데스리가가 아니 좀 아래 차롱근 선수가 활동할 때는 아 그때는 괜찮았죠 그때는 괜찮았죠 네 지금 좀 옛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건가요? 지금 아니 아니 분데스리가는 좀 오히려 올라왔죠 오히려 더 올라왔죠 네 왜냐면 세리아이가 약간 좀 떨어지면서 아 프리미어리그가 부동의 1위죠 예전에는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근데 좀 아쉬운 게 분데스리거나 이런 데는 그 말하는 대로 부동의 1위 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보는 재미가 좀 더 나아지 원탑이 있어 대장 뭐 어차피 걔가 우승하지 뭐 이런 팀이 다 있기 때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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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분데스리가 탕구님이 워낙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라는 어떤 축구 리그가 있는데 제가 이걸 또 10월달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베드라지 MT가 7월 말에 하면 아무리 빨라가야 10월쯤은 돼야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10월달에 분데스리가가 경기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와 네 그런 것도 또 이제 또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분데스리가에서 또 명문 구단 마이에르 미넨이라든가 뭐 이런 또르뜨문트 또르뜨문트 이런 팀들이 어떤 경기를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네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리그마다 다 그 기간이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다 일시적으로 다 쉬는 기간이 있어요? 어 있죠 AMH 기간이나 월드컵 올해 월드컵 있으니까 쉬어야지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하려면 또 그렇죠 그 기간 또 맞춰줘요 같이 또 멈춰줘야지 챔피언스리그는 어차피 BC 중에 하고 BC 중에 하고 리그 중에 하고 아 리그 중이에요? 네 동시에 가자 동시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좀 여행을 알아봤지만 축구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한때다 어 그리고 그 분데스리가 팀 중에 쌀쾌공사라는 팀이 있습니다 아 알아요 독일하면 또 축구도 유명한데 또 뭐가 유명하죠? 독일 맥주 차 맥주 차 맥주 차 쌀쾌공사 그 문학 경기장에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파이프가 안에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바로 맥주가 그냥 경기장으로 직습이 돼요 오 반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딱 아니 그 그럼 뭐 입대고 퍼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바로 앞에서 딱 그렇지 그렇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통에다 옮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관으로 그냥 바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그러니까 축구를 딱 경기장에 있다고 그게? 네 워낙 그 독일의 대표 어떤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축구를 보면서 맥주를 먹는다 아 미쳤죠 네 그런 어떤 문화를 또 즐길 수 있다 아 또 즐길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옥토버 베스트 그라가스 제가 아까 몇 월에 간다고 했었죠? 10월 딱 옥토버죠 옥토버 옥토버 페스트죠 현지시가 올해 기준으로 미쳤어 10월 3일까지 독일에서 옥토버 페스트를 합니다 오 이 독일 맥주가 엄청 유명해요 그쵸 말도 안 돼요 너무 유명하죠 매년 하는데 제가 이제 세계일주를 다닐 때 옥토버 페스트는 못 갔어요 일정이나 시간이 안 맞아서 아니겠구나 네 너무 아쉬워 여기가 도수가 다른 데보다 약간씩 높대 아 맛있대 빨리 먹고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야 독일 맥주 다른 데 다 만드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가라고 봤더니 독일 맥주의 특징이 있어요 두 분이 술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고 이번에 알았거든요 예 독일 맥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딱 그것만 넣어요 딴 거 첨가물이 안 들어가 아 첨가물 넣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어 글쎄요 뭐 MSG도 넣고 뭐 음식 먹을 때 어 뭐 미연도 넣고 해야지 맛있는 거잖아요 그쵸 첨가물 안 넣어요? 안 넣어 안 넣어 그게 맛있어 뭐가 들어가냐면 물 기본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리 보리 그리고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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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보리가 메가죠 메가 싹이 싹이 튼 보리를 메가라 그래요 아 메가 물이랑 메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효소 효소 그리고 홉 홉 홉 딱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이거 4개 안 쓰면 안 돼 이거 맥주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 법이 풀렸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이 자부심 맛을 아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아 그 수많은 맥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가든 이런데 호가든 맥주 맞나 어떻게 뭐 이런 게 있는데 맥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가스처럼 진짜 퍼마시는 거예요 여긴 진짜 다음날 밤새 그냥 먹고 먹고 그냥 먹고 죽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까지 즐기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던 독일의 맥주를 먹고 마실 수 있다 아 자 그런데 맥주만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맛있어요? 아니면 맥주만 먹어도 맛있으면 더 맛있겠죠? 더 맛있게 먹으려면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독일 소시지 바로 소시지 독일의 대표 음식 중의 하나로 종류만 1500가지가 났습니다 아 소시지가 원래 독일이 제일 유명해요? 독일 소시지 술집 가면 독일식 소시지 프랑크우르트 아 프랑크 소시지 아 프랑크 소시지 그게 독일이구나 유명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1500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소시지가 1500가지가 된다고? 이것까진 제가 조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될 것 같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것 좀 김치 종류만 해도 얼마가 많으니까 그치 옛날에 이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어 있었어 마트에 취재소시지라고 해가지고 고추는 거 버전 뭐 먹는 버전 먹는 버전 몇 개 골라가면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치 그 때 생각나네 이게 또 맥주 벌컥벌컥 들이키고 더운 날이 지금 덥잖아 아 먹고 소시지 아 그라왔어 이 맛을 돌아다닌다면 또 이거는 진짜 여행의 진국이죠 나도 종수되는 거야 이거 딱 모르고 아 미쳤다 정수는 그냥 정수지만 나도 으아 그렇지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소세지 너도 그처럼 될 수 있어 아니 그 소세지 겉에 저 포장지 있잖아요 네네 먹어도 돼 저거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저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닐 비닐 식용 비닐 식용 비닐 식용 비닐 식용 비닐 그 테이프 알죠 먹는 거 먹는 테이프 아 창자 창자 돼지 창자 아 순대같이 어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 사실상 한국 순대야 근데 그건 고급이에요 고급이야 진짜로 하는 고급이고 저급은 비닐 저급은 이제 인공으로 만드는 거 그치 그치 저급은 테이프 그래서 열 폐소드백까지가 넘을 때 어떤 거는 비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만들겠죠 요런 것들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겠다 그쵸? 그리고 소세지 있고 안주가 소세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곱창?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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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찹 케찹 우리 아까 하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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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뭐 먹었죠? 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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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뭐? 족발 먹었죠 아 족발 독일식 족발 슈바인 학생 아 이게 진짜 나 아까 왜 먹고 싶냐고 했는지 알겠다 이거 조사하다가 새벽까지 진짜 자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새벽까지 조사하다가 갑자기 땡기는 거야 여기에 꽂혔구나 꽂혔어 이게 뭐냐면 독일식 족발인데 진짜 겉바속촉이라 그러잖아요 겉닭속촉이야 겉이 딱딱해 근데 이거를 썰면은 다다닥 다다닥 썰리거든? 약간 톱날 칼로 썰어 안에 부드러운 거 진짜 촉촉하거든 먹으면 이 식감이 기가 막혀 미쳤죠 나 이건 먹어보고 싶다 내가 지금 보면서 사실 먹어보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보니까 바로 먹고 보겠지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팔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서울에 없는 건 없어 아니 근데 한국에서 팔아도 또 여기 동영상 가는 그럼 현재 더 맛있겠지 달이 있을 거니까 이거 약간 겉에는 약간 튀김처럼 딱딱하고 따다닥 따닥 안에는 되게 촉촉하고 이게 한국에서 파는구나 룩즙이 갇혀 있으니까 슈바인 학생 저 앞에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이제 슈바인 학생과 같이 먹는 무슨 절임 뭐거든요 양파로 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먹으면 물리니까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약간 그 절임무처럼 양배추래 양배추 독일 김치 같은 거야 와 시청자들 왜 이렇게 잘하냐 독일 갔다 왔나봐 아니 다 아시겠지 같이 먹으면 맛있어 잘 보세요 우리가 축구장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서 소시지와 수바인 학생을 먹으면서 축구를 본다 당신도 될 수 있다 철민주 씨 그리고 맥주를 어떻게 한다? 공장에서 바로 바로 관을 통해 미쳤다 미쳤어 하이드로펌프 너무 가고 싶지 않나요? 뭐 다른 것도 많을 거예요 독일 뭐 자동차 관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느낌 그리고 단군님 축구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것도 단군님을 위한 어떤 또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독일 군대스 리가 아 그래요? 아 네 아 근데 가 이것 때문에 간다기보다 간 김에 이걸 볼 수 있지 간 김에 그건 하는 매력 포인트죠 만약에 축구만을 위해서 간다? 그럼 무조건 영국, 스페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주로 보는 리그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간 김에 분대스가 볼 수 있다면 무조건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그래도 보긴 봐야지 가서 보고 슈바인 학생 먹고 싶다 그랬잖아 먹고 당군님 약간 한식 좋아하시는데 이건 먹고 싶다 맥주 맥주도 한 잔씩 할 수 있잖아 한 잔쯤 원래 안 좋아하시지만 한 모금쯤 한 모금 내가 먹을게 아니면 락앤락에 파김치 들고 와가지고 동의를 얹어서 먹어요 이야 파김치 좋다 무조건 가져 파김치 얹어서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무조건 가져갑니다 침착맨님도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좋아하죠 네 요렇게 독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독일은 과연 유럽이니까 좀 짧습니다 14시간 14시간 바로 갈 수 있고 나라가 땅덩이가 친기 때문에 많고 도착해서도 꽤 가야 돼요? 도착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 우리가 뭐 미넨으로 갈 수도 있고 베를린으로 갈 수도 있고 땅덩이가 넓으니까 독일은 꽤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르크 할 수도 있고 어느 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뭐 비행기가 날라다 주니까 180 비행기 시대 할 때 함부르크에다가 계속 그 투자하면 대포 나왔는데 대포 나왔죠 함부르크 손흥민 손흥민 어 손흥민? 함부르크가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한국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녀 아 구단 아 구단 아 난 또 아 깜짝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있다 독일도 괜찮죠 근데 독일을 잊어보니까 막 체코랑 이렇게 바로 옆에 있네요 이렇게 어 맞아요 붙어있어요 서유럽의 끝에 있는 나라네요? 서유럽의 끝 아니요 아니요 독일이 크긴 크네 독일이 크고 유럽의 한 명인데 북쪽 쯤에 있어요 서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서유럽이에요 아니 아니 컨닝을 해요 컨닝이 아니라 이게 나라별로 저리를 했는데 제가 안 가본 나라들은 아까 어려울 수 있지 아 중부유럽이라고 그렇죠? 네 중부유럽 아 난 동서만 있고 이렇게 딱 나눠서 이래서 서유럽 끝에 있구나 이랬어 네 그렇죠 일단 지금 다음 나라가 혹시 유럽이에요? 다음 나라도 유럽지역입니다 어 그럼 일단 일단 유럽을 쭉 보죠 왜냐면 왜냐면 유럽 쪽에서 굳이 제가 지역으로 섞어놨는데 앞에 나라들은 제가 안 가본 곳 중에 좀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 아 왜냐면 유럽부터 일단 쭉 보고 일단 한번 제가 유럽에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서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땡기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땡기는 거 하는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많이 알죠 아이슬란드 알아요? 어디인지 알아요? 어디부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아이슬란드 진짜 모르겠다 오로라 보면 되잖아요 오로라 오로라도 너무 용하죠 우리가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위치는 잘 모른단 말이야 얼마 안 걸릴걸요? 생각보다 상당히 멉니다 아 상당히 멉니다 영국 위에 섬네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독일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대륙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왼쪽 옆에 영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곳 음 약간 바다 알래스카 그린란드랑 춥기 추운 중이니까 영국 사이쯤에 있어요 아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인구가 안산보다 없나요? 아 그래요? 엄청 여기 엄청 조금 해요 네 안산 사람들이 다 가면은 네 그래서 점령할 수 있어 점령할 수 있어 월드컵 때 안산 지카씨 월드컵 때 아이슬란드 대표팀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왜죠? 다 투잡이에요 의사선생님인데 인구가 적으니까 아 근데 되게 잘해가지고 응원받고 막 그랬던 걸로 사실 이 아이슬란드가 말 그대로 아일랜드죠 아이슬란드 콩글레시드 읽으면 아이슬란드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진짜 섬이에요 완전 섬 아 일본 그 무슨 그 뭐 그 부서 부활동처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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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업과 병행하듯이 직업 원래 병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표기는 저건데 표기는 저건데 우리가 이제 아이슬란드를 섬 아일랜드를 읽다보면 에스가 묵음처럼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지 아 볼까요? 으이그 참나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로라 오로라가 있어요 아 블루라곤 블루라곤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섞였는데 워낙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슬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로라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후 이게 뭐야 이게 차이에 의해서 빛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 아름다운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진짜 이거 보려고 아이슬란드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되게 보기 힘들다고 엄청 이게 언제 봐야 되냐면 이때 겨울 날짜에 가야 돼 네 한 11월에서 2월 사이 그래서 이거 하시는 가이드 분들이 계세요 전문으로 그래서 오늘 날씨 보일 것 같다 나오세요 어 맞아 맞아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오늘 나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 짐 싸고 나가서 그렇죠 그렇죠 나갔는데 딱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블루라곤이 뭐냐면 그 영화 아니야 영화? 어 영화도 있는데 소피마로스 소피마로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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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마로스요? 브룩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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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냐면 그 아이슬란드 온천 기술의 집약체 아 그러니까 온 따뜻한 밑에서 나는 이게 추운 나라잖아요 네 온천과 거기에 모든 어떤 기술을 집든 후에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놀이공원 같은 유원지 같은 느낌 거기 이름이 블루라곤 아 블루라곤 어 거기에서 딱 이렇게 온천을 따뜻하게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벗에는 추워 아 몸은 추운데 안에는 따뜻해 아 아 이게 누가 드는 거지? 겉바속촉 네 겉바속촉 어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또 몇 개 조사를 했는데 그건 너무 닮긴 많아서 네 이런 가게 된다면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바로 슈발낙생 바로 슈발낙생 맥주 겉에는 차갑게 냉동 아래는 촉촉하게 뭐가 드는 거지 인간 슈발낙생 이것만 봐도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얼마나 예쁠 거야 아이슬란드 오로라는 제가 알거든요 혹시 그 외의 것이 있을까요? 그 외의 것? 원툴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 제가 몰라서 오로라는 캐나다 가서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슬란드는 가기가 아무래도 좀 더 그 힘든 만큼 그렇죠 뭔가 아이슬란드만의 메리트가 있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까 적어놨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이슬란드 요런데 요런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또 차를 좀 대여하고 다리는 게 그렇죠 그렇죠 워낙 날씨도 막 왔다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그리고 워낙 자연이 오로라가 유명한 뿐이지 자연경관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 개발이 덜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영화 되게 많이 찍잖아요 정확해요 영화 엄청 많이 찍어요 되게 희한하게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그 외계지역 있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찍는 거예요 두 군데를 맞아 맞아 외계인 것처럼 네 그런 지형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모스랜드 그것도 판타지 느낌 나네 이질적인 엄청 이쁘고 이런 걸 많이 찍었다 궁금하다 그러면 자연경관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그거 보러 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점 뭐죠? 최근까지 화산활동이 화산활동이 아 화산활동이 있었다 아 2018년 필리핀도 화산활동 있어요? 좀 크게 아니 근데 뭐 월드 챔피언십도 아이슬란드에서 하고 그랬었어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뭐 안 걸리면 안 걸리면 되죠 그럼 다음 아 빙하우스 빙하우스 이런 느낌 이런 거 많아 자연경관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엄청 그냥 딱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 다른 거는 한국에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한강다리 아까 이런 데는 잘 없어요 겨울에 겨울에 우리 할머니 댁에 눈 오면 이 정도 느낌 어 그래요? 아 그래요? 할머니 댁 어디죠? 양평양평 양평에 양평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까 갔는데 거기는 진짜로 서울 근교에 있는데도 굉장히 자연의 느낌이 확 나요 양평 어 그래요? 농담이에요 아 예예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아니지 깜짝 놀랐네요 여기 가면 약간 이런 게 있고 약간 그리고 아이슬란드 하면 딱 춥고 네 약간 좀 그 안에서 따지는 온천욕 자연이 핵심이지 않을까 음 양평 갔을 때 그 뭐지 용평 리조트 뭐 있었던 거 아스키장 거기는 우리 할머니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쵸 거기 근처 맞죠? 더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피닉스 피닉스 뭐 뭐더라? 양평이 서울 근교 그 관광지로 휴양 양평 좋죠 양평 좋죠 양평도 좋고 아이슬란드도 좋고 양평도 해장국도 있고 해장국도 있고 해장국도 있고 여기는 개설매 탈 수 있나요? 개설매 개설매는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가질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만약 가게 되면은 개설매가 힘들면 썰매를 대여해서 정수씨가 아니 진사람이 진사람이 두 명이 왜 당연히 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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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수씨가 타는 거는 너무 우리한테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해 가혹해 근데 선생님들 정권씨가 하체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잘 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명이 끌고 그 대신 개설매니까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나체로 나체로 개설매 뒤에 채찍 줄 거예요? 하하하하 이리야 탈렬아이돔 음식 나쁘지 않네 맞아 우리끼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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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곳이 있고 음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음식이 그렇게 사실 뭐 그렇죠 특이하긴 한데 막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어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하니까 거북알 특산물 먼저 핵알 이게 아까 얘기한 어떤 그 냄새라고 했어요 상어를 살코기를 우유에 절여서 발효한대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먹는 이게 냄새가 냄새가 이게 보니까 여기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이 오랫동안 보관해야 돼서 그렇죠 정확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 음식이 항상 부족해 추운 지역이라 오래보관해야 되니까 되게 이쁘기도 한데 약간 이런 내구리가 있고 제가 실제로 엊그제 짐품먹음 콘텐츠를 집에서 혼자 하는데 아이슬란드편 지난번에 당근님 잠깐 막배기 했던 아이슬란드편을 했거든요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 마트에 가면요 제가 퀴즈를 하나 할게요 두 분한테 퀴즈요? 상품인데요 상품은 있을지도 있을지도 생각해야지 빨리 10만원 오케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갔는데 마트에서 양의 대가리를 팔아요 양대가리를 양의 머리를 실제로 소다가리처럼 머리 하나를 2만원으로 팔거든요 그거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양 머리의 가격이? 양 대가리 그냥 그냥 얼추 맞추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맞춥니까? 정답 정답 100만원 100만원 제가 해봐도 돼요? 양 머리니까 양 머리가 사이즈가 2만원? 이렇게 과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싸야 될 거 같아 1,000원 아니야 아니야 싸지가 않아 아이슬란드 이쪽은 물가가 근데 우리 봤잖아 살인적이야 100만원 100만원 소대가리도 우리나라에서 소대가리도 비싼데 놀랍게도 2만원 양 대가리 반을 갈라놨거든 2개를 같이 팔거든 3,000원대였습니다 3,000원 거봐 내가 1,000원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 물가 비싸잖아 아이슬란드가 물가 없어 지난번에 핫도그 같은 게 만 원이 넘어고 그랬잖아요 음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양머리에요? 양머리인데 그걸 먹는 거야 우리나라 꼬리 이런 것처럼 내가 보니까 그거네 약간 흔한 음식? 그치 약간 뭐 그렇게 메뉴 쪽은 아닌데 흔하고 즐겨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안 먹는 소특수부이나 꼬리도 먹고 굽도 이렇게 해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양고기를 다 먹는데요 그래서 머리도 먹고 다 먹는데 우려내서 먹고 물가가 비싼데 3,000원에 팔고 있으면 납품가가 더 쌀 것이고 거의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느낌인 거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 같아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뭐 음식은 약간 요런 음식이 있고 또 다음 음식은 스키르 아 이건 좀 유제품 스키르 요거트 같은거죠 약간 여러 가지 섞어서 세커하게 몸에 되게 좋대요 이거 딱 봐도 호불호 없네 그렇죠 요거트 같은 느낌으로 근데 맛을 보면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못 먹어 봤어요 근데 요런 제품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없기 힘들죠 네 달달할 수도 있고 유제품은 호불호 있을 수 있는데 요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먹으면 화장실 잘 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잘 갈 수도 있고 아 네 또 다른 게 있을까 음식이 이렇게 해서 아니 음식은 여기까지 아이슬란드 음식은 이거 찾기도 힘들었어요 아 시간 시간 아 시간 시간은 1회 경위로 230 영국의 북서쪽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네요 하루 사실상 하루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천 레비캡이 왕복인데 이것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워낙 가는 게 비행기 편이 없기 때문에 되게 오지에 있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네 많이 안 좋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아이슬란드 크구나 꽤 커요 꽤 커요 큰데 척박해서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살만한 데는 여기 저 큰 땅에 몇 개 없다 36만명 사니까 36만명은 손파구가 한 100만명 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저 넓은 땅에 다 퍼진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이거 지식해적단에서 대구전쟁으로 본 거 같아 대구전쟁? 아이슬란드가 막 대구 잡아가지고 파는 걸로 영국이나 막 이런 데서 막 자꾸 잡으러 오니까 막 대구 가지고 막 사수하려고 수력 사수하려고 막 싸운다고 우리나라 뭐 중국 어선들하고 싸우듯이 이악 물고 싸운 거야 막 전쟁도 불사 아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은 진짜 없으니까 대구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악 물고 지켰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같아 아이슬란드는 저는 잠깐 오로라 때문에 사실 가고 싶었어요 오로라가 너무 보고 싶었고 사실은 이제 오로라를 맨날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뭐 신기한 지역 뭐 이 스타일이 맨날 나오거든요 항상 들어가 있는 데가 오로라야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는 여행이잖아 다 같이 근데 여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냐면은 일단 너무 멀고 가격도 비쌀 뿐더러 어 아 요거는 조금 우리가 컨텐츠 적으론 갈 수 있지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쉬러 간다의 느낌은 아닌 거 같아 아 그렇지 뭐 보러 간다 네 뭐 쉬러 간다 근데 쉬는 것도 보니까 날씨도 있고 교통문제 뭐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쉬지도 못한다 온천이 있어 부르라고 그거 근데 봐봐 우리가 그게 거기 온천을 가는데 뭐 뭐 이렇게 뭐 가이드가 와서 자 출발하시죠 이래서 뭐 가는 게 아닐 거라고 이제 축구 그러니까 가서 온천에서 벗는 거 들어가선 편한데 숙소에서 거기까지 이동 가기까지 또 얼마나 아 너무 이제 날씨가 추울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뭐 저는 약간 추운 지역도 좋아해서 그리고 거리가 주는 그게 있어요 봐봐요 그치 그치 우리가 이제 강동구에요 네 강동구 끝에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은 구리 남양주 뭐 있어요 응 근데 가볍게 그냥 양평 가가지고 그냥 양평 살짝 숨어고 네 술쩍 보고 와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쳐 어 잘 봤다 이유 그쵸 그건 맞아 근데 멀어 멀어 멀면은 우리 안에서 기준치를 올리게 돼요 아 기대감이 그러면은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어 아 기대를 너무 할 수 있다 어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인천공항을 도착하게 되면 알아서 비행기가 델타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천공항에 가냐 마냐가 고민되는거지 거기까지 가면 뭐 네덜란드나 아이슬란드 정도는 걔가 걔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어고기도 그 뭐 네 그쵸 그쵸 말린거 네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이슬란드는 앞에 세 지역과는 조금 나는 결은 다른거 결은 다르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마음 먹고 가야되는 느낌이야 자 이런데도 있다 그치 그치 아 이딴다 이런데도 있다 왜냐면 상품을 여러개 늘어놓고 하는거지 다 좋아하는거만 있을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데도 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돌아즈에서 이런 상품 소개했는데 갑자기 옴 냥이님 또 약간 또 아 내가 먼저 이러면서 이런데 좋아할 수 있고 그렇다 아 그럴 수 있다 블리즈컨 갈 때 네 14시간이었나요? 네네 몇시간이었죠? 여덟시간이었죠? 한 13에서 14시간 걸렸던거 같아 그치 14시간 그니까 갈때는 아 갈때는 한 10시간? 응 10시간 9시간이었고 올 때는 14시간인가 맞아요 맞아요 갈때는 달라요 시간이 막 더 많았어 왜냐면 그 기류 타니까 네 근데 그때 느꼈던게 어 수화물 같은 느낌 수화물처럼 제가 참고로 네 브라질 갈 때 30시간 와 어땠어요? 기분 어땠어? 미쳤죠? 수화물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나 운송되고 있다는 느낌 죄송하자 아니 자리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막 지옥이죠 약간 30시간이면 미치가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아니 30시간이면 수화물도 아니야 그냥 절여져 아까 그 상어공부처럼 네 근데 거기도 어차피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하긴 하는데 미치죠 브라질까지 가는 건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니까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옆에 오우 덩치 큰 사람 있으면은 맞아요 진짜 힘들거든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브라질까지 갔는데 좁은 석이에요 근데 옆에 외국인분들이 표시하셨어 근데 덩치가 진짜 크신 분들이야 내 쪽으로 막 넘어와 응 뭐라고 못해 근데 못해 이게 물리적으로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거야 자기가 어 맞아 맞아 뭐 자기 몸을 갑자기 줄일 수 없잖아 자기가 되게 비벼달라고 나 이렇게 이게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넘어오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코노미가 좀 요즘 사람들이 덩치가 많이 다 커져가지고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역이 한 10대 오수씨가 그 정도는 또 후원 다른 데 가죠 아 오케이 저도 사실 끝이 아니니까 끝이 아니니까 아직 여러분 놀랍게도 놀랍게도 절반도 안 왔습니다 아 절반도 안 왔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요 미국의 죽 이거는 미국의 죽입니다 죽이 오? 알래스카? 김상박 씨 찾기 알래스카는 약간 아 거기가 거기구나 네 알래스카는 약간 그 미국이 러시아한테 넘겨받은 구입을 한 그런 느낌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인구는 70여 명 당연히 미국과 돌라쓰고요 꽤만 쓰고 아이솔람보다 많이 사시는데 그쵸 제가 이 알래스카를 딱 뽑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따 설명 보면 알겠지만 두 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이건 지극히 제가 가고 싶어서 고른답니다 네 알겠어요 왜냐면 나도 가는 거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어 사냥 아 이거 사냥하려고요? 알래스카의 연어 유명하죠 들어보시죠 네 알래스카 제가 얼마 전에 도시허브를 봤어요 아 네 도시를 보는데 알래스카에서는 연어가 그냥 느면 올라와 느면 아 지금 사냥을 제가 몰랐는데 이 화면이 네 쟤를 풀어서 사냥하는 거야? 아냐 아냐 낚시하는 거지 우리는 고문 상관없어 아 이건 그냥 보여주기 아 이거 약간 고문 상관없어 고문 상관없어 매사냥처럼 얘를 풀어서 사냥하는 줄 알았는데 포켓몬 사냥 아니야 포켓몬 사냥 실제로 산란기에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잖아요 아아 그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세 마리까지 밖에 못 낚아 너무 많이 낚이지만 네네 여기서? 네 세발 왜냐하면 야 연어가 이만해 연어가 진짜 너만해 막 큰 거는 덮을 수도 있어 덮을 수도 있어 막 1m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어가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동굴 중 하나라는 그리즐리베어 네 인마도 같이 사냥을 한대요 경쟁이요? 그래서 목숨 걸어야 돼요 아냐 마리오팄치처럼 곰 곰 3점 우리 1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하지는 않게 안전한 지역이 있겠지만 사람이 사냥하는 데는 진짜 실제로 얘가 사냥하는 걸 목격할 수도 있어요 아 동물의 세계처럼 어 진짜 그게 자연 자연 저거는 곰이 그으면 운이 좋으면 먹고 오늘 먹는 것도 볼 수 있겠네 그쵸 근데 연어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아 근데 연어를 부족해서 가면 곰이 봐봐? 잘 봐요 사람이 맛있겠어 연어가 맛있겠어 뭔지 이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 연어가 맛있으니까 연어를 먹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곰단은 리식가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한입 먹고 버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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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이렇게 한 다음에 한입 먹고 버려 진짜 배 채우려고 근데 맛있는 부위만 먹는 거 같아 맛있는 부위만 먹고 봤더니 더 맛있는 애들이 있네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운동해야지 맛있지 아 요거 때문에 가는 거다 사게 된다면 본인은 이거 아니야? 저를 뭘로 보시는 거 알레스카 가져가서 연어만 사냥하겠어요? 니가 제일 원하는 게 어 이것도 하나 줘 김상각 씨도 찾아야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어 기가 막힌 게 있죠 어 뭐야 설마 참치 사냥 아 렉사를 렉사를 치러 아 이게 참치가 또 이제 바다를 딱 타면서 트롤링 낚시라 그래 참치도 이게 낚시가 여러 종류가 도시호부 왔거든요 이게 씨나 찌낚시가 있고 트롤링 낚시가 막 이렇게 막 아니 죄송한데 루어 낚시가 있고 이거 사고 아니야 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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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경찰 분라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대로죠 제대로 루어가 이렇게 딱 하면 얘가 막 참치가 이렇게 보다가 막 따라와 배가 엄청 빨리 달린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보다가 딱 채는 거야 배에다가 이거 뭔지 알죠 이게 딱 대는 거 딱 대고 이렇게 막 몇십 분에 끓여가지고 낚아올라 근데 이거를 갖고 올 순 없어 그냥 잡았다 그리고 놔줘 왜 못 잡은 먹으면 안 되나 봐요 법적으로 그러겠나 그냥 손 맛만 느끼는 거야 체험만 체험만 너무 이렇게 남은 척 그럼 쟤도 그게 없겠네요 의식이 없겠네요 어차피 놔줬겠네 쟤는 힘이 아니 아니 엄청 작아 모르지잖아 우리가 안 알려줬으니까 얘가 체험적으로 열 몇 번 하다 보면 소문 났을 거 아니야 보기가 맨날 놔주더라 얘도 바보가 한국에서 한두 번 낚이면 지도 이제 안 물겠지 한국에서 왔다는데 침착매 났는데 유명해? 한 번 놀아주자 일종의 먹이가 그 비용이야 체험비 바꿔 에헤이 내가 먹는다 체험비 바꿔 해주는 거야 얘가 어 그치 근데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난 진짜 보면서 미친 줄 알았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엄청 힘들어 이거 약간 일반인은 체력이 떨어져도 못하고 그때 봤는데 추석우리씨인가 유효피씨 엄청 많이 하잖아 상호를 낚는데 녹초가 됐어 그냥 상호도 낚여 상호도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옆에서 도와주지 도와주지 도와주다가 우리 마지막에 끝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돼 너 힘이 된다면 도전해볼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러면 연유사냥 참치사냥 그리고 잘못해서 올라오면 그 짤처럼 막 붕붕붕 자 그 짤 봤어요? 봉붕붕? 어 봤어요 저 봤어요 그래서 청새치사냥 바로 그게 청새치입니다 참치는 참치고 청새치는 뿔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받는다니까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또 근데 병건씨 병건씨래 그 종수씨는 뭐 사장꾼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딴 데는 안 넣었잖아 이거 뭐냐면 알래스카 컨셉 알래스카는 낚시가 말이에요 아니 알래스카는 원래 이렇게 하기 위해 가는구나 이것도 안그러면 알래스카 뭐하러 갑니까 아니 이 정도면 낚시꾼들의 약간 드림장소개인데 어우 장난 없어 후대장소개인데 알래스카는 약간 좀 크고 온화한 고개를 잡을 거면 뭐 팔라우라든가 뭐 호주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많은데 알래스카는 거친 남자들이 아하 낚지마 먹어 어 그리고 저 청새치 이제 보니까 네 되게 디자인이 네 좀 고대스럽다 네 뭔가 그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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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대스럽다 저거 청새치가 뿔이 날카로워서 우리는 보면은 찌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낚시를 할 때 찌르는게 아니야 후려쳐 어 아 막 밴다고 그러다 네 밴다고 그래요 쟤는 찌르는게 배는거야 약간 그 물고기 조그만 애들이 뭉쳐서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청우라 그러네 걔네가 뭉쳐서 막 큰것처럼 다니잖아 걔네를 후려쳐서 갈라놔 아 그 다음에 떨어진 애들 먹는거야 아 정어리 그래 정어리 맞아 쟤가 다른 애들 이렇게 먹는거야 되게 똑똑해요 아 이렇게 빡 치는거야 저게 엄청 세대 저게 엄청 세죠 찌림 죽어 사진은 저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저런 배를 타고 사냥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큰 요트를 타고 안전하게 얘도 당연히 못 갖고 와요 참치도 하고 연어하고 참치 청쇄치 이거 하러 가는겁니다 청쇄치도 참치 일종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혹시 다음 사냥도 있나요? 아니요 사냥은 여기까지만 아 3가지 3종류 사냥했으면 뭐해야돼요? 셔 먹어야죠 먹어야죠 근데 알래스카는 특별히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니까 해산물이 정말 유명하고 많은데 사실 요리다 싶은게 햄버거 먹죠 아 미국도 여기니까 맥도날드 맥도날드 추운 날씨가 척박한데는 어쩔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음식이 발달하기보다 먹고사는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인앤아웃 인앤아웃 버거 파이브핑커스 이런거 좋아 여기는 이제 따로 준비하진 않았구요 생각보다 안멀죠 18시간 어 하도 멀어가지고 멍게 많아가지고 특별하지가 않네 앵커리지라는 왕복 230 앵커리지 앵커리지 아래? 아래있네 앵커리지 뭐 이런 데는 또 못사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뭐 괜찮나요? 어 좋은데요? 응 저는 어 추운거 좋아하면은 확실히 괜찮을거 같다 근데 어차피 딱 18시간이면은 조금 더 들려가지고 아이슬란드가 낫지않을까 왜냐면 거기 자연경관이 특이한게 많다보니까 아 모르겠네 그니까 저도 여기 갈바에는 여기 나쁜게 아니라 여기 여기가 할 정도면 저도 굳이 아이슬란드가 낫거네요 근데 거기는 청새치랑 참치 아 맞네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우리가 사냥에 대한 리지가 좀 없는 것 같아 사냥에 대한 리지가 없고 거기도 약간 연어쯤은 낚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도시화부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니까 여기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사냥 원툴 약간 자연경관 18시간까지 가서 사냥을 한다? 낚시라고 하죠? 근데 심지어 참치는 가져오지도 못해 230만원이면 왕복에 두 개 합해서 230이라는 거죠? 230에 뭐 그것도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꼭짱 아니잖아요 배도 빌려야 되고 비쌉니다 선장님 그것도 있고 근데 또 나름 뭐 그 외 지역은 또 알래스카는 뭐 특별할 게 없을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알래스카 위치 붙어있는지 보이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캐나다 캐나다 알래스카 낚시하고 캐나다 오면 되지 그래서 캐나다까지? 캐나다까지? 오 그러면 그 말은 사실 포르투갈 가서 스페인 옆에 동교도 있던데? 그러나 세계 일주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 못해서 세계 일주하게 된 거야? 저 솔직히 좀 하나만 못 가서 아 오케이 갔다가 한국이 더 멀어져가지고 옆에 날아가다가 아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표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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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 근데 이거 진짜 좀 많이 해놔서 그 사냥 욕구를 많이 풀어주고 보면 또 달라질 수도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실제로 수렵하는 총사도 잡는 그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좋아요 직접 사냥을 나눴다 알겠습니다 이런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전반부 다섯 나라 끝났어요 네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는 대충 당기는 게 있어 제일 당기는 거 하나 정도만 중간 평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일단 앞에 볼까? 뭐뭐 했었는지 네 알라스카 먼저 네덜란드 호르두갈 독일 아이슬란드 알라스카 다섯 개 네 일단은 다섯 나라 다섯 개 중에 저는 굳이 제일 1등 그냥 괜히 좀 평가를 하자면 일단 네덜란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응 애매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할 게 없다 그쵸 네덜란드는 거기 갈바야 여기 가지 거기 갈바야 굳이 여기 갈바야 여기 가지 대체가 있다 대체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뭐 무난한 거는 역시 그냥 저는 투툴로 딱 투트랙으로 가서 응 좀 우리가 어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다이나믹하게 그러면 이제 알라스카 알라스카 꽂혀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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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끝까지 들은거죠 알라스카랑 아이슬란드를 한 세트로 보고 그쪽 카테고리 아 예 그리고 약간 이것저것 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여행지를 이쪽 카테고리 포르투갈 독일 이쪽으로 본다면 네 저는 이쪽에서는 포르투갈 이쪽에서는 아이슬란드 아 약간 자연이나 이런 액티비티 이런 걸 위주로 하면 아이슬란드고 이쁘고 일단 관광 쪽으로 하면 포르투갈이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개 그냥 무난하게 가면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끼리 셋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다른 멤버들까지 생각한다면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적인 곳으로 이렇게 두 개 쪽으로 가는데 근데 그들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면은 다섯 개 중에서는 어 저는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 근데 다섯 개 중에 내가 가고 싶다 응 라고 하면은 저는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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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반적인 대중적인 건 포르투갈 본인은 아이슬란드처럼 네 왜냐면 저기는 뭐 언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이슬란드는 음 이랬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아 곱다고 이런 것들 어 이쁘지 여기서도 낚시될 거야 어 이거 좀 약간 어 밤이 낫죠 느낌도 나고 음 밤에 밤에 좀 강하네요 여기는 진짜 한번 갑옹직할 것 같아 음식이 좀 섭섭하겠네요 네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스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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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한번 보니까 두 분이 편하게 고르세요 제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좀 고르고 계실래요 저 금방 좀 소비가 좀 높여가지고 아 네 다녀오세요 어차피 이부도 있으니까 정수씨 되게 잘 참았어요 어 많이 참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못 참는데 어 두 분께 소개할 때 자리비 좀 좀 예의가 알려 다녀오세요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르고 계세요 네 아 우리 좀 골라볼까요 네 저는 골랐어요 아이슬란드가 아이슬란드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세 명이서 갔을 때는 포르투갈이 괜찮고 다 같이 가면은 포르투갈 그냥 무난한 거 저는 근데 저라면 아 의외로 축구 뭐 그게 없네요 축구는 제가 따로 가면 되니까 굳이 뭐 아예 내가 축구 보고 싶다고 다 끌고 축구를 볼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개인만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를 꼽으셨는데 개인 할 때 축구가 어떻게 분데스리거나 포르투갈에 축구를 보러 가진 않으니까 만약 여기 영국 있었으면 영국 근데 그건 따로 계획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따로 축구회행을 가지려고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자연경관도 좋은데 그냥 요런 느낌 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옆에서 그거 좋아 슬쩍 보는 그 기분 저도 아이슬란드를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가 어찌 보면 다닦다닦 붙어 있지 않잖아요 꽃보다 청춘의 아이슬란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아 아이슬란드 내가 TV 아니면 볼 수 없는 느낌? 이런 데 사실 우리가 여행 따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되게 독특하긴 한데 요거 느낌 저도 괜찮았어요 포르투갈 요것도 좋고 저는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교토 그런 데 갔을 때 골목골목 같은 그 동네에 호텔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그냥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좋아 거리를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나온 것처럼 맞아 맞아 일본 초딩이 인사하고 나가는 거야 어 맞아 그런 거 있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거를 애니메 감성을 내가 앞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교복 같은 거 입고 애기가 저도 진짜 일본 음식도 싫어하고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일본 문화 같은 것도 뭐 되게 좋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와이프랑 일본 여행 갔는데 그때 막 그 우리나라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뭐죠?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뭐 거기 있지? 나왔던 장소 막 가고 그랬어요 응 근데 가려면 이제 막 걸어서 골목골목 가는데 아까 말한 그 느낌 어 있어 있어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런 우리 감성들이 맞아요 행동들 막 그 말투 이상하게 반갑잖아 어 그러게 괜히 막 일본인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어 전혀 안 그래 우리는 과장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막 이런 거 뭔지 알지 엘리메트 하면 막 괜히 조심조심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막 그 헤엑 막 이런 거 약간 과한 리액션 과한 리액션 되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 옆에서 이렇게 사는 거 실제 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그런 거 있어 근데 그 교토대학 갈 때도 가는 길에 막 사람들 막 출근하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러니까 뭔가 현지인 로컬을 옆에서 보는 그 관광의 느낌이 있어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잖아 누가 봐도 관광객이지 많잖아 난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현지인이 있어도 현지인들이 평상시 모습은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도 놀러 온 거야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슬란드는 조금 힘든 게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봐봐 흡연 욕구 참 힘들어 어? 아직도? 이런 걸 보면 보면 탁 튄 공간이 아 그럼 안 좋아 아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찜창맨님이 피시면 저희는 뭐 여러분들은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좀 마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서 좀 같이 좀 구경할 수 있는 시내 투어가 좀 맞지 않나 음 그래서 저 포르투갈이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는 포르투갈 저의 의견과 포르투갈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뒤에 이부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아 근데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추가 설명 알래스카요? 알래스카요 알래스카에 보면은 섞이지 않는 바다가 있어요 석 아 볼거리가 아까 낙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이게 이거 빙하와 이게 어떤 밀도 차이 때문에 바닷끼리 섞이지가 않아 바다가 딱 갈라져 있어 얘네 바다 대대바다 오 어떻게 알아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냥 바다가 아 보인다는 게 색깔이 다른 거야? 네 아니 그냥 다른 바다야 왜? 그 빙하가 녹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바다에 있던 그 바다와 이거와 이 밀도 차이가 나가지고 물이 안 섞여 색이 다른데 색이 다른데 색이 다른데 색이 달라서 안 섞였다는 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아 사진 있구나? 응 검색은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아 섞이지 않는 바다라고 치면 되나보다 한번 보여드리죠 석바 제가 그걸 다 넣으려다가 이런 거는 이제 다 넣으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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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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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섞여 안 섞여 어 이거 볼 수 있어 낚시하다가 딱 보면 이렇게 안 섞여 어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어 그니까 완전 다르긴 하네 완전 달라 어 테라 테라바다 아마존 여기는 알래스카 아니고 근데 여기만 그러게 아니고 알래스카도 다른 데도 그러네요 많은데요? 장소가 다르네요 많지는 않죠 알래스카랑 여기는 아니 몇 개 있는데요 유니크하진 않다 네 네어하진 않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파란 오 미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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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포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경포호수랑 이렇게 여기는 파나마 아니에요? 어 한국 아니야? 인천 항만공사인데 어 경포대 경포대 느낌 있어요? 경포호수여서 파나마 은하 아니야?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덴마크 얼 얼 얼 아 진짜 이런 데가 있다 근데 알래스카 좀 이렇다 아니 뭐 꼭 가자는 건 아니고 알아요 에 꼭 가자는 건 아니고 제 여기 갔는데 여기 좋아요 어디 어디 가 일본 일본 파란 호수 호수가 파래요? 어 좋다 좋다 물감 푼 것 같이 어디야 여기가? 호카이도? 호카이도가 있어요 호카이도가 부케노 위에 아니 아니 곰동조리 삽보로 그쪽인데 추운데야? 추운데 러시아 쪽인데 러시아? 내가 호카이도에서 봤나? 호카이도가 왜 러시아야? 러시아 근처에 있는데 내가 오키나에서 본 기억이 있죠? 호카이도였나? 아무튼 가서 봤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쓱 도는 건데 웃긴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본 것 같아 아 몽환적이고 약간 멋있는데? 괜찮은데? 느낌 있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이상하게 뭐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런 거 있어 보고 왔어 보고 왔어 너 보고 왔어 저거 이쁘다 이쁘다 여행이라는 게 근데 사실 딱 그런 거예요 뭐 기대 안 하고 가서 봤을 때 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또 기대를 하면 뭐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그러니까 이게 왜 보고 온 기억이 나냐면 딱 보면 와 신기하다 하고 끝이거든 근데 계속 무슨 호수 무슨 호수 막 이렇게 범벅을 해 놓으니까 여기 이 주변을 진짜 뭐 보고 온 것 같은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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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동네에서 이걸 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빡빡 붙여놓고 하니까 진짜 뭐 보고 온 느낌이 드는 거 좋네 파워에이드 워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알래스카까지 했고 네 그럼 두 분은 이제 1차전은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정도 저도 포르투갈 포르투갈 혼자 가면 아이슬란드 혼자 가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자 그러면은 다음 보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안 가봤는데 저도 가보고 싶은 나라 아 정수씨 지금부터는 제가 가본 나라 가봤는데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나라 아 그럼 약간 이 뒤에 나라부터는 우리가 고려면 약간 시무룩할 수 있겠네요 아니 아니 상관없어요 왜냐면 갔는데도 제가 뭐 여행을 했다곤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본 데도 많고 그 나라에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행은 누구랑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어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콜롬비아입니다 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바로 그 콜롬비아에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남미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요? 왜죠? 너무 멀기도 하고 멀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좀 저렇게도 한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 따지면 막 가기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한번 봐라 이런데도 있다 아 이렇게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십쇼 약간 치아는 좀 안 좋아요 네 콜롬비아 페돌로 근데 남미쪽에서 콜롬비아 정도면은 최악은 아니죠 최악이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이 최악 아닌가요? 브라질이 최악이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콜롬비아가 어마어마했죠 아 그래요? 네 콜롬비아 그 마야강 아 그게 누가 그 누구셨어? 그 넷플릭스는 있었는데 에스포바르? 에스포바르? 마야강? 송강호 에스포바르? 에스코바르 에스코바르 그래 약간 그 위험해요 여기는 지금도 해지면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택시도 불러서 타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새벽 2시에 술 먹고 들어오다가 약간 좀 위협을 강도당했어요? 강도당했어요? 강도는 아니고 칼들고 마약사라 쉬러 위협하는 척하면 주내 치웠죠 약간 좀 위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죠 죽을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강도를 당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잘못했으면 절임될 뻔했네요 절임류? 그렇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저런 게 있다 자 콜롬비아 보토로 제가 이거 침착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군대 중에 두 분이나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좋아하실만한 분야들을 찾았어요 저는 박물관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침착맨님이 너무 좋아해요 사실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뭐 아사라비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호감 그쵸 왜냐면 이 얇은 팔에 그쵸 여기서 떨어지는 굵은 하체 그렇죠 거울보는 것 같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제가 원래 미술품 잘 안 좋아하잖아요 안에 겉에는 이런 게 있는데 안에 또 들어가면 이 캐릭터들이 막 이쁘고 막 서양 유럽 체력이 아니야 네 다 이렇게 퉁퉁하고 넙대대 되게 좋아요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커서 좀 움직이시죠 네 너무 정확했네요 네 이 뿐만이 아니라 이쁜 것들이 너무 많고 작품들을 보다 보면 와 이게 예술이구나 이런 어떤 철학적인 것도 담겨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침창맨 님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박물관입니다 맘에 들어 박물관은 저도 아 좋아하세요? 아니 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가면은 근데 흥미롭게 보는 게 되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빵 이상은 무조건 하지 기본빵 신기한 게 많으니까 여기가 저는 저는 박물관 진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명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가본 박물관 중에는 진짜 손가락이 꼽히기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국립중앙방물관 보다 좋아요? 저는 여기가 더 재밌었어요 아 근데 여기 좀 약간 벗겨진 칠 벗겨진 거 이런 느낌은 종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종로 가서도 이 감성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성은 느낄 수 있지만 이 사이즈가 다르죠 동인천 쪽에도 있어 한국에서 이런 동상을 만들었을 때 이만한 엉덩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 엉덩이 보면 되잖아요 아 근데 침창맨 님이 벗어 주세요 침창맨 님도 여기 가면 일반인이에요 제 엉덩이 보세요 맞어 아 침창맨 님 괜찮은데 여기 가면 침창맨 님이 아기입니다 그건 그래요 아 이제 갓 엉덩이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약간 남미 남미 쪽은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그 엉덩이가 크고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여성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어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그치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콜롬비아에서 엉덩이 자랑하지 말고 그치 근데 또 이 콜롬비아가 남미에서 가장 또 미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 네 그니까 뭐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만 남미에서 가장 미인을 하면 보통 베네수엘라였거든요 오 남미 현지에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쌍도마차 아 네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되게 가꾸는 거 좋아하고 네 이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미인이 엄청 많아 진짜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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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여라 저도 그렇게 가진 않죠 여행을 가도 시향스 찾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가 그러면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만큼 어 미적인 거나 외모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아 아 아 네 상당히 좋고 자 다음입니다 어 여기 쓰레기를 껴 놨네 어디요 이거요 쓰레기 쓰레기통이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오케이 다음은 까르타에나 여기가 사진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도시예요 여기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현대도시 같잖아요 마린시티인데요 부산 마린시티 그래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백스코 옆에 여기 가다 보면은 옛날에 어떤 그 유적지 같은 데 있잖아요 대포 있고 네 뭐 성곽의 대포 있고 이런 데가 해변에 진짜 예쁜 데가 있어요 아 옛날에 실제로 막 강호하고 했던 그런 해변의 기지가 대표된 관광 도시고 여기에 진짜 콜롬비아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콜롬비아 현지 분들도 많이 여행을 오시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와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는 이제 까르타에나라가 워낙 이게 큰 도시를 다 담을 수 없어서 대표적인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뭘 고민을 했냐면 여기 갔다 온 부분이니까 제가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또 제가 이쪽을 추천하는 것 같으니까 두 분의 어떤 객관적인 걸 다 뺐거든요 음 그래서 공식 사진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어 되게 문화유산 이런 것도 많고 그냥 성곽의 대포가 있고 그 위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아 네 그런 약간 좀 고즈넉한 분위기도 있으면서도 막 섬 같은 데 이제 보트 같은 거 타고 들어가면 거기서 막 랍스타도 먹고 오이 가격이 별로 안 비싸 아니 대포도 쏴 볼 수 있나요? 대포는 못 쏴 그건 아쉽게 아 그거 쐈어 그거 쐈으면 갔다 그거 쐈으면 갔어? 네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치안 문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한번 싹 쓸었대요 아 그래요? 네 부정부패는 아직 좀 많이 대포로? 아니 아니 부정부패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다 아 그렇구나 조금 치안이 많이 좋아졌다 먼저 조심은 해야죠 그렇죠 먼저 조심은 해야죠 저는 사실 실제로 이 까르타나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환전사기를 당했어요 차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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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그 미국 돌라를 제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콜롬비아에서 이제 폐소를 쓰거든요 네 바꾸는데 보통 이제 은행에 가면은 뭐 백돌라에 뭐 2,100 뭐 패소 이렇게 바꿔준나 뭐 대충 그럴거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갑자기 그 바꾸러 가는데 길가에서 웬 어떤 아저씨가 2,200돌라 2,200패에서 얘기했대 100돌라에 어 그런데 막 이렇게 찍어서 보여줘 그래서 어 오케이 돈 갖고 올게 이득이잖아 막 갔지 한 3명이 와 막 옆에서 막 잘라잘라 하면서 돈 이렇게 하면서 막 현란하게 하더니 갔어 응 나중에 보니까 바꾼 돈을 지들이 또 갖고 온거야 응 그래서 아예 다 가져갔어 어 없어 한 700달러인가를 날렸어 700달러요? 네 한 70만원? 7,80만원? 80,90 되겠네 줄네 아까웠어요 아깝죠 아깝죠 약간 그런건 있어요 하지만 30프린스 종수한테는 큰 타격은 아니었다 줄네 큰 타격이었어 아 그날 저녁 굶었습니다 아까워서 식비가 식비가 70만원이에요? 아니 아니니까 다음날부터 먹어야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이제 치안도 진짜 많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대표 관광지 가면은 사기꾼도 진짜 많아요 스페인도 맞아 엄청 많아 파리도 가면 엄청 많고 이탈리아도 많고 근데 또 그게 콜롬비아에서 그러면 좀 더 무서울 수는 있겠다 그쵸 왜냐면 다른 데서 그랬으면 어떻게든 여기 내가 열받아서 찾아다녔거든 찾아다니면서 발견은 안됐는데 막상 그 사람을 발견했어 내가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네가 뭐 어떻게 할거야 거기서 갑자기 총끄내서 옆에 딱 그러니까 그니까 차라리 순간적으로 욱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못찾길 다행이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남미 전역이 그렇지만 엄청 좋아해요 아 축구 좋아하죠 축구의 미친 나라입니다 그쵸 실제로 그 나라 아닌가요 축구선수 못해가지고 총 쏸 나라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것도 있는데 그만큼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월드컵 우승을 못해본 뭐 그런 나라다 아 요렇게 그러면 이제 앞에 그 그거랑 이거랑 음식은 없나요 음식도 있죠 근데 사실 콜롬비아가 소개를 드려서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까르타에나가 있고 콜롬비아 이거 뭐 여러가지 뭐 저는 또 어떤 데를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메데인이라고 있어요 어 꽃과 여자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 미인이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어 예 되게 약간 약간 좀 나오지만 약간 좀 위험한 도시였는데 응 그때 최원을 위험했는데 가면은 클럽이 어 클럽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럽 가서 뭐 이게 아니라 클럽 춤추는 문화가 거기는 이제 흥이 많잖아요 콜롬비아 아 그쵸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결적이고 어 밤마다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아 아 케이블카 딱 차고 올라가면 할라기지 밑에는 되게 좀 어 좀 별로 이렇게 뭐 안내해도 케이블카 딱 올라가면 밑에가 너무 잘 보이고 좋은게 되게 많습니다 아 좋은게 되게 많구나 네 가면 제가 또 소개드릴 수 있고 아 알겠습니다 고 여기 뭐 자료사진으로 얻고 네 자료사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거기 또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우리 애들의 상상으로 검색을 하던 거 네 뭐 나중에 제가 뭐 원하시면 따로 사적으로 또 몇 개 변해드릴게요 어 아사라비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괜히 아사라비아가 붙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기가 막힌다 진짜 신나서 그래 아니 그리고 여기 누구남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10년 전에 갔다 온 거고 두 분께 이걸 그런데도 있지만 뭐 거기도 뭐 굳이 클럽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클럽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 가서 그냥 아 이렇게 노는거지 어 그래 분위기 분위기 자 그리고 다음 음식입니다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남미 쪽이 음식이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데는 많이 없어요 아 순간 죄송한데 진짜 이거 뭐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나랑 비슷한 생각인가 네 아니 음식 보니까 저는 음식은 쓰레기인 줄 알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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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마 아니 왜냐하면 찌꺼기를 말하잖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닭 한 마리 다 먹고 남은 거에서 음식 다 먹고 직원이 뭐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직원이 담을 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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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한 마리 먹고 나면 나도 그건 줄 알았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 길수록 발달해요 아 그렇죠 남미 쪽은 아무래도 식민지 생활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쪽에 많은 발달은 하진 않았는데 너무 닭 한 마리 같아 제가 이거를 실제로 먹어봤는데 상당히 얼큰하고 괜찮습니다 아 맛있어 한국 제외와 다른 지역들이요 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고 느끼하고 기름지잖아요 고추를 들어가고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국물이 깔끔하고 괜찮아요 아보카도가 또 맛있겠다 아보카도 맛있고 담백하고 닭백숙인데 약간 깔끔한 담백 그리고 옥수수를 넣는 게 생각보다 옥수수가 치명적이야 사실 비주얼 아 그렇죠 특별적인 면으로 나도 옥수수를 넣는 거 보고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되게 꺼려졌거든 아 옥수수가 그렇죠 생각보다 옥수가 맛있다 그래도 닭 한 마리집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이드 메뉴로 맞아 맞아 나는 생각한 게 따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니 근데 이 옥수수를 넣은 탕이 내가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다 아 그러니까 옥수수 옥수수로 먹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대로 먹고 여기 옆에 옆에 있는 그냥 그거대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그런 거야 이제 안 먹어보고 접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먹어보면 생각보다 아 그치 그치 우리 비빔밥도 외국인인데 맞아 맞아 따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야 편견 비주얼은 개판인 거 인정합니다 아니야 근데 우리의 편견일 거야 네 근데 먹어보면 괜찮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국물 깔끔하고 이거 먹으면 속 확 풀리고 맞아 우리 부대찌개도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별로야 그렇죠 소세지 넣고 먹은 거야 이게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또 술 많이 먹잖아요 여행에 취해서 맥주도 많이 먹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평소보다 많이 드시거든 해장한 데도 괜찮아요 아 해장 풀립니다 근데 좀 사진을 좀 악의적으로 찍는 건 있네요 이게 아니 이게 감자나 이런 게 너무 한국적인 비주얼이에요 요만큼이 맞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보는 비주얼이라서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꽤 보죠 짬통에서 보죠 짬통이라뇨 아니 그냥 본다면 맛있다니까 알았다고 편견이야 비주얼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 또 음식도 그렇게 예쁘게 찍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광고하기 위해 찍은 건 아닌 거 같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중이 맛있어 이렇게 툭 나오는 게 맛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잘되는 집이 툭툭툭하거든 바빠서 맞아 맞아 대충 이렇게 하는 거야 옥수수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나중에 탕그릇대 한 번 넣어보세요 다른 음식 있겠죠 탕그릇대 한 번 넣어보세요 아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게 낫다 레초나톨림이다 뭐야 이게 새끼 돼지가 뭐야 돼지 돼지인데 새끼야 조그만 돼지 안에 쌀이 우리나라 삼계탕처럼 쌀 양파 감자를 채운 다음에 통으로 굽는 거야 칼집 내서 이런 건 괜찮네 어 사실 이거는 근데 저도 직접 가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게 비싸겠죠 근데 혼자 먹기는 좀 과하니까 같이 먹으면 되지 이런 건 괜찮네 아니 제가 고기를 하는 게 이런 느낌은 뭐랄까 내 기준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없는 그러니까 어차피 고기 굽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뭐 크게 내가 아는 맛은 크게 이질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비주얼이 가지는 어떤 임팩트라도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런 것 좀 약간 그 상처랑 고구마 느낌도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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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칼집 낸 거 칼집 낸 거 아 이게 그리고 약간 스페인 쪽이랑 비슷한 음식들이 많은데 엠바나다라는 것도 그렇고 스페인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은베인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콜롬비아만의 문화로 또 다시 바뀌기도 하고 약간 그쪽 전통 문화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뭐 요런 비주얼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지화가 된 거다 요렇게 먹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요런 게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사실 뭐 좀 볼만한 거 저는 뭘 준비했냐면 사실 처음에 그 살이 통통하게 오른 여왕 개미를 먹는 문화도 있어요 아 산미가 있는 그거 여기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먹어봤어요 근데 약간 싫어하는 데 먹어봤네 그런 거야 곤충 되게 싫어하는 데 아니아니야 바퀴벌레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개미니까 바퀴나 개개 4개 중에는 똑같은데 먹어봤는데 그냥 약간 종수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만의 타태력으로 그냥 약간 톡톡 터지면서 약간 새콤 근데 약간 뭐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한번 먹어봤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팝핑캔디 같은 거 왜 먹냐 약간 빅탕으로 약간 여왕개 왜 먹지 그러면 귀뚜라미 먹을 수 있어요? 하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죠 개미랑 귀뚜라미 중에 둘 중에 하나 먹으려면 뭐 먹어요? 어 개미인가? 개미 개미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해놓고 났더니 사실 좀 혐오감을 불러일 수 있어서 무난한 걸로 바꿨습니다 괜찮은데 네 그래서 요런 거 있다 체험 먹을 수 있다 체험 먹을 수 있다 요런 것도 있고요 콜롬비아는 요런 정도 네 시간 나와있나요? 시간 나와있죠 생각보다 난미인데 그렇게 안 멀죠 왕복이 200만원 밖에 안 해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경유를 좀 해요 아 경유가 있구나 당연히 경유하자 난미니까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래 가는 데만 20시간이라는 거죠? 가는 데만 20시간이죠 아 근데 난미는 확실히 거리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전혀 아스라비아 하잖아요 아 이게 난미는 이제 대한민국과 가장 지구성에서 멀리 있는 대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 사실 여기는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고 한 번에 여기만 갔다 오기는 좀 힘들죠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브라질 간 게 진짜 어 그럼요 대단한 어쩌면 브라질 여기 있잖아 당국에 갔다 오신 거잖아 저는 그 예수상 봤거든요 네 가서 되게 거만하신대 어 그쳤어요? 저거 봤죠 집쪽 가서? 어 집쪽 가서 리유 리유 호나우두 왔어 호나우두? 호나우두 리유카니발 리유카니발 자 200만원이고 호날두 볼 수도 있었는데 못 봤죠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호나우두는 내가 못 봤네 호나우두는 못 봤지 호날두는 또 다른 데고 아 그 호나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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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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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12시간 이상인 나라만 고른 거예요? 그러게 이게 아니에요 아닌 나라도 있는데 그게 있죠? 있겠지? 에이 설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여행인데 가고 싶은 데 몰라야지 가까운 나라도 많죠 동남아 일본 이런 데 이런 데는 티르키에도 있고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좀 머네요 좀 많이? 일단 또 보시죠 네 아직까지는 뭐 거리가 멀어서 좀 안 당길 수 있어 아무리 좋아도 멀면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라오스 아 라오스가 좋아 라오스 각각 좋아 라오스 좋아 자 이 라오스가 라오스 좋아 근데 라오스 애매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이상하게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갈 때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나 베트남 관광에 대한 어떤 이걸 많이 해놨는데 여기는 되게 소개되지 않았다가 그 한 몇 년 전에 꽃보다 남자 어 나 그거 보고 라오스 이미지 완전 바뀌었어 그렇죠 되게 생각보다 괜찮던데 그렇죠 제가 그거 나오기 한 10년 전쯤에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럽 젊은 애들이 막 놀러와서 진짜 몇 달씩 퍼즐로 앉아있대요 아 안 가요? 집에 안 가? 네 집이랑 안 가 집 생각이 안 나 물가도 싸고 자연이 진짜 그대로 있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그냥 손 벗고 진짜 예쁘더라고 그리고 빠니보틀링 유튜브도 봤는데 되게 사람들도 순수하고 맞아요 되게 좋죠 나는 되게 좋게 봤어 나 한 번은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좋습니다 위나라 간 유산처럼 집 생각이 안 나 이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야 좋다 좋다 하면 사람들이 한글이 또 한글을 올려 라오스?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뭐 태국 있고 있는데 근데 꽃보다 남자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라오스 좋대 그때서야 호들갑 어 열 받겠다 어 좀 약간 속상했지만 어 내 말이 들은 거야 망가 그제서라도 이제 또 갈 수 있다면 뭐 사실 뭐 저 사진 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오스 트리탑 짚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곡과 정글이 있고 여기가 네가 계곡이고 여기가 계곡 여기 이렇게 꿈이 깊잖아 이렇게 여기서 짚라인을 매달고 여기가 아니 죄송한데 라오스 소개하는데 사진을 조금 라오스다운 걸 쓰지 라오스다운 걸 쓰지 라오스다운 그리고 서양인들이 라오스에 많다니까 현지인들은 안 타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래도 사진을 조금 더 라오스다운 조금 느낌으로 된 거를 쓰셨으면 아 사실 이런 짚라인은 우리 동네에 우리 터에도 있어요 다르지 여기는 또 달라 그때 네가 타버린다 약간 개무섭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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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강렬하다 엄청 엄청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아 좋아 우와 여기 들어가서 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에메랄드피 물질이 꽝시 폭포 되게 좋거든요 라오스 이런 데가 많아 자연환경광이 진짜 이게 유명한 거지 여기 막 이런 풀 있고 물 있고 여기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런 데가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이름이 안 알려진 데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그만 데도 꽝시 폭포라고요 이것도 폭포라고 그래요 네 저 위에가 저 폭포가 돼 있지 저 위에가 시작인 거지 어 우리나라도 무슨 폭포라고 해서 가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그만한 데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거의 그냥 주말이보다 안 되잖아요 저 단 계단별로 되어 있는 지역을 깡치폭포라고 깡치폭포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좀 노는 데가 많고 사실 이런 비슷한 지역이 또 터키에 또 파브클레 이런 데 있거든요 네 석회 그런 데 그런데도 좋지만 여기는 진짜 들어가서 놀 수 있고 너무너무 여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그리고 되게 약간 오두막 같은 술집 같은 데도 있고 오케이 백숙 혹시 20만원인가요? 백숙은 아파 백숙은 아파 아니 팔았어야지 백숙 20만원 가자 우리가 하자 팔았어도 철거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선점해 바가지 자 그리고 방비행 아 여기 이거 많이 나오지 여기 제일 많이 나오더라 엑티비티의 중심지인데 방비행이라는 데 어떻게든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이런 물이 있고 그냥 외국 애들이 계속 뛰어다니는 거 그냥 뛰어다니고 여기서 막 점프하고 막 벵글벵글 돌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행위를 방비행이라고요? 아니면 이런 데는 지역 방비행 지역이고 사실 이게 그 라오스의 어떤 시엠리앱이나 어떤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어요 카약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게 컨텐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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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차에다가 내 짐을 맡기고 나는 카약을 타고 1박 2일 물 따라 내려오는 거야 음 그러면 그 밑에도 걔가 기다리고 있어 무조건 거기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어 그런 것도 있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되게 오래 밤새 어 그런 데도 있고 좋아하시면 그런 것도 재밌고 별의별게 다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 안 하면? 어 그러면 이제 실종신고하는 거죠 어 중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찾아야지 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네 그럴 수 있어 빈배만 와 뭐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루종일 그리고 막 우리나라 동강에서 할 수 있지만 뭐 래프팅 같은 것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아 좋다 액티비티 하고 막 막 그리고 이 외국 서양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밤에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또 여행 온 분위기가 다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숙소도 생각보다 깔끔해요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 친구랑 둘이서 이제 2인씨를 썼는데 네 한 사람당 5천 원이 좀 안 했어요 침대 깨끗하고 아 에어컨 있고 그때가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올랐을 텐데 지금은 좀 올랐겠죠 왜냐면 유명해지고 나름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음 근데 아마 유럽 쪽보다는 당연히 물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죠 아 훨씬 저렴하죠 네 4배로 쳐도 2만원이네요 그렇죠 벌레나 도마뱀 안 나오나요? 진짜 많이 나오죠 음 빈 데도 있습니다 도마뱀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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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겠네요 벌레 아 그럴 순 없어요 애완용으로 어떻게 길들여서 키울 수 없어요? 그건 혁준이 데려가면 혁준이가 도마뱀 전문가니까 개코들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그런 데도 있다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음식이 그렇게 유명한 게 없다 아 왜냐면 동남아 다른 지역에 비해 아 그렇죠 태국이 있고 베트남에 비해 비슷한 음식들이 많아 퍼 쌀국수도 있고 퍼 그 다음에 뭐 볶음밥 있고 까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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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여기서 유명한 게 맥주 이게 찐득이 맥주? 어 약간 찐득해요 라오스 현지 맥주 비어 라오라고 그러는데 되게 유명해 바디감 있어요? 어 바디감 있어요 묵직하고 현지인들은 이거를 물 대신 먹어요? 아니요 물 대신 먹는 것도 있겠지만 얼음에 타서 먹어요 맥주가 사실 얼음을 잘 안 넣는 게 위시키 같은 것도 있지만 맛이 변한다고 안 넣거든요 현지 사람들은 여기다 얼음을 섞어 먹어요 시원하게 아 근데 외국은 무조건 얼음에다 먹던데 어? 그래요? 아니 그 동남아시아 가면은 동남아시아 얼음 타는 거 은근 콜라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이거를 병을 상온에다 보관하고 맞아요 맞아요 줄때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먹던데 맞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얼음을 섞어 놓으면 더워달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약간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얼음 많이 섞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비어라오 유명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뭐 쌀국수 뭐 볶음밥 이런 거 많고 값도 되게 저렴한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는 한 끼에 한 천 원 정도 어 그럼 내배치기를 해도 4천 원이다 그렇죠 한 3-4천 원 정도 하겠죠 분명히 저렴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저렴하긴 합니다 올라갔어도 전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정말 일단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깝고 그리고 놀기 너무 좋고 진짜 말 그대로 자연에 들어가서 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장이 혹시 시간이랑 비용인가요? 맞습니다 보면서 6시간 6시간 좋아요 위에 있어 또 라오스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거 가까워요 한국 여기 있어요 여기 중국이 왕복도 100만 원 왕복 100만 원 각도 괜찮고 괜찮네 금방 왔다 갔어요 여기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라오스가 원래 이제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국이 태국, 베트남 둘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유럽 열광들이 이렇게 껴들면서 이 그 뭐지 완충제 역할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역사가 원래 이렇게 없었던 그거였는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다가 하나 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라오스를? 네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들어보니 지도가 여기 좀 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영토가 줄었나요? 뭐야? 제가 그때 15년에 갔을 때 영토가 그때 전쟁하고 있었던데 지금 여기 아래까지 돼 있잖아요 아래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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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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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그쵸 아 그쵸 네가 네가 만들어 온 지도예요 네 지금 혼자 무슨 소리 하나 했네요 아 저 밑에 캄보디아가 또 이제 침착맨님이 좋아하시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아 이렇게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난한 곳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괜찮네 라오스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아 왜냐면 다른 데는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해 그리고 라오스가 또 그런 게 있죠 문화적으로 뭐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관광 휴양님 같은 느낌이지 그쵸 뭐 대단한 세계적인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되게 유명한 무슨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태가 너무 유명해 그치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아래쪽이 너무 유명해 관광 인프라 특히 관광 인프라 태국 미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 이제 태국을 많이 라오스에서 그런 유적지를 보자면 그 약간 절 같은 거 있어요 사원 같은 거 황금 지붕으로 된 뭐 그런 데 몇 군데 볼 만한 데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 네 이런 거 괜찮은 데고요 다음 혹시 다음 볼까요 어 기대되는데요 기대되나요 6시간 아주 땡겨요 아주 괜찮죠 다음은 볼리비아 볼리비아 사실 여기는 어 나 이거 예상 못 했어 볼리비아 볼리비아 난 진짜 모르는데 여기 우리나라랑 예전에 축구를 했었어요 그쵸 네 여기도 사실 라오스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진짜 별게 없어요 오 근데 왜 근데 왜 골랐냐 다들 들으면 아 하실 겁니다 볼리비아 뭐 뭐 아시는 거 있나요 볼리비아 볼리비아 아 저 순간 헷갈렸어요 볼리비아 그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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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랑 사실 우리 내가 뭐 특별히 아는 거 없죠 그쵸 사실 여기는 뭐 관광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뭐 이렇게 접점이 없는데 여기는 뭐 좋은 광고가 있나요 기가 막힌 게 있죠 어 여기 어 뭐 비슷한 게 있나 본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나 보다 아 통화가 볼리비아 볼리비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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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다른 나라 돈도 맞고 사실 여기는 들어갈 때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여건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몇 안 되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요 아 국경이나 아니면 비행기 불편하네요 적극성이 공항 같은 데에 비자를 발급해 주긴 하는데 육로로 전 지나갔을 땐 대사가 근처 대상 안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아 비자 하면 좀 불편한데 근데 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공항에서 발급해 줍니다 아 볼리비아노 자 데스로드 아 이거 나 어디서 봤더라 네 아 데스로드 나 봤는데 우리 여행집 월드컵 할 때 맞나 어 그런가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볼리비아 볼리비아에 볼리비아에 약간 그 이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요 네 제가 여기 갔다 하다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여기 상추 경강의 흉터도 있고 네 다쳤는데 이 좁은 길에 차가 갑니다 아 아 근데 놀랍게도 반대에서 놀라요 아 아 이 좁은 길에서 두 대가 가면 서로 눈치봐 누군가 뒤로 가요 어 근데 약간 낑겨서 자기도 죽기 싫으니까 낑겨 있다가 그 각을 바퀴 하나만 빗나가 떨어지는데 지나갑니다 아 근데 여기는 실제로 내가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인데 1년에 떨어져 죽는 사고가 열몇 거리 길었는데 아 그럼 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잘 못 사는 나라긴 해 아 이렇게 수준이 내는 게 그러면은 옆으로 갈 때 네 만났는데 떨어져 죽으면 네 같이 만난 사람이 네 좀 뭔가 책임이 있나요? 그거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이것 때문에 가자는 건 아니죠? 아 물론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저는 이걸 체험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그러면 가면은 차 렌트할 거예요? 렌트해야 돼요 아 렌트하고 자전거를 타고 와요 여기를 데스로드를 우리가 차고 가는 게 아니라 산악자전거 엠티비를 타고 왔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눈덮이 설상 같은 데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 차길 타러 이렇게 내려와 그러다가 이제 비포장도로 들어와서 이런 데로 들어와서 가다 오면 여기를 가는데 제가 이런 코너에서 신나가지고 오버하다가 쫙 미끄러져서 여기 걸렸어 아 그래가지고 살았어 심하게 어깨를 좀 다쳤었는데 아무튼 못 볼 뻔 네 진짜로 여기 여기 나뭇가지 같은 데에 자전거 살짝 걸리고 저도 약간 끄트머리에 완전 막 떨어지고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았는데 대롱 대롱? 네 약간 좀 통바질이 브루노처럼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기 싫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조심하면 돼 이런 액티비티 나이 더 먹으면 못해 아 조심하면 된다고요? 네 살아왔잖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너무 취약한 게 우리가 운전을 잘하면은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의식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봐봐요 이게 내려와요 자전거 쭉 내려오는데 이게 딱 꺾이잖아요 이쯤에 산적이 기다리고 있으면 산적이에요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얄짤없어 산적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데는 있어요 산적은 제가 못 봤는데 이런데 폭포가 떨어져서 물이 있어서 미끄러진 데는 있어요 아 날라가요? 네 그건 조심해야 돼 낙석도 막 떨어질 것 같은데 낙석도 가끔 있으시지 아니 볼리미아 산적 만나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재밌어요 재밌다 재밌다고 진짜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목숨까지 걸기엔 좀 아 목숨을 그러니까 이게 낮아요 확률이 근데 이거는 지장산으로 대체돼요 근데 아니 내가 들어보는데 확률이 낮은데 일반적인 우리의 여행지보다 확률이 몇 배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건 맞는데 아니 아까 그 짚라이님도 떨어지면 죽인 거예요 그거 조심하면 된다면서요 아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니 그 짚라인은 뭔가 이렇게 딱 있는데 가던 길이 사람들이 계속 가던 길인데 난간도 없고 산적도 지금 여기도 맨날 가요 사람들이 잠시만 이거만 있는 거 아니죠 볼리미아 볼리미아요? 제가 다음 거 있죠 두세 개 정도 준비하잖아요 그쵸 나 나쁘진 않을 거 같아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이게 이런 결과를 가다보면 상당히 이제 그 인간이 왜 두 발로 걷고 평지에 사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봐봐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 있어요 영월 뭐 이런 데 있어요 제가 친구장집 가면서 영월 사는 친구 있었는데 이런 지역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재밌게 해요 왜 재밌게 해요 목소리를 걸었기 때문에 걸었어 재밌는 거예요 걸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영월 갔을 때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대관령 터널 뚫리기 전에 99고개라고 있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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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버지들 운전하실 때 재밌었어요 그쵸 영월은 여기 가드레일이 있단 말이야 가드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밌지가 않았어 영월은 선적 안 나왔단 말이야 영월은 선적 안 나왔단 말이야 영월은 선적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오르막길이 없어 다 내리막이야 왜냐면 꼭대기 수식해서 내려와서 끝나 야 힘들지가 않네 그래서 재밌어 아 근데 해커 해커? 미끄러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안 미끄러지면 되지 그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요 진 사람이 앞장서세요 미끄러지면 우리는 불에끔 앞장어 실제로 저 여기 갔을 때 그때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일행 한 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차를 탔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고 차가도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차가도 위험해 보인다 아니 이게 딱 봐도 조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실수로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목숨까지 걸고 싶지 않네 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차를 타면은 제가 이게 차 타고 뒤에 보잖아요 차 이렇게 창문 밖을 보잖아 여기가 절벽이야 아래가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래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바로에 붙어있으니까 바로에 붙어있으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 내가 봤을 때 만났어 여기서 올라오는 거랑 내려오는 거랑 딱 만나서 차가 그러면 이렇게 비켜주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차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있어 바깥쪽으로 누르는 차는 가야 되니까 가면은 안전벨트 풀을 거 같아 와 뛰어내리려고 떨어지면 나가야 돼 진지하게 나도 갈 때 문도 살짝 열어놓고 우리가 가는데 올라오는 차를 두어 번 만났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아저씨가 운전 잘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근데 와 너무 무섭다 자 무서워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볼리비아에서 다른 게 있어요 나 진짜 목숨을 잃는 건 별로 볼리비아 볼리비아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 이게 아니죠 이게 진짜가 아니죠 이건 그냥 이거는 볼리비아에서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음 그쵸 진짜가 있죠 진짜는 이겁니다 볼리비아를 가는 대다수의 사람 진짜로 보여줘 빨리 진짜 아 우윤희 소금사막 우윤희 세계에 가장 큰 그러니까 남미에서 소모되는 소금의 80%가 여기서 난다고 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거울로 비춰요 자기 사진이 안 낸다고 넣고 결국은 났나요? 제가 갓다운된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사진이 안 낸다고 본인이에요? 산이 낸다고 본인이에요? 아니 제 탈을 높여 깨놨어요 본인이에요? 저예요 우윤희 소금사막인데 이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뭘로 치냐면 여기에 여름에 가야 돼요 한 11월에서 2월 정도까지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차량차량 고기거든요 그러면 바닥에 하늘이 비쳐요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나가 있으면 진짜 바람소리만 들어요 차를 렌트해서 왔는데 관광객이 많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 바람 들리고 밑에는 하늘 위에도 하늘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위아래가 똑같아 보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선글라스를 안 쓰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 스키장에서 빅판사에서 썸글라스 쓰는 것처럼 너무 눈부셔서 너무너무 예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세상 같지가 않아 이거 하나만으로 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저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여행지에 호불호가 음식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다 다르잖아요 네 무난하게 전세계 1경을 뽑으라면 여길 뽑을 수 있어요 최고입니다 전세계 1경 저 소금이 진짜 짜요? 짜죠 먹어봤어요? 저거 포와가지고 고기도 구워봤어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저기 데킬라 750ml 갖고 와서 손에 찍어서 다 먹어요 아 그러니까 퍼서 갖고 가세요? 어 돼요 돼요? 아 돼요? 갑작원 흙처럼? 아 물론 뭐 차에다가 이만큼 싣구만 아니 그러면은 저 위에서 저기다 고기 구워먹으면서 바로 밑에 찍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돼요 돼요 돼요? 아 진짜 돼요? 제가 데킬라를 큰 걸 갖고 가가지고 손에 이렇게 솜 찍어가지고 아까 저기서 뭘 튼다니까? 아까 그 아 취사? 취사세요? 아 취사는 안 해봤는데 아 되게 취사하네요? 그거는 너무 아 지사해요 아 물론 여기다 사람들이 오줌도 싸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다 먹습니다 아 그래서 소금이 유지되는구나 어 먹은 만큼 데워 가는 거구나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우리 전래동화 옛날에 요술 매트로 있죠? 소금 나오는 거 아 가는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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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다에 있어서 그래 맞아 그게 여기 도착했구나 아 팔아서 있다 흘러 흘러 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네 여기 도착 여기가 원래 해저였어요 바다였는데 이게 지각변동에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가 얘가 올라오면서 분지가 생기면서 말라가지고 소금이 낼 거야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많아 아 아주 슬메톨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저도 이제 뭐 사람마다 이게 뭐 오로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쁜 적이 봤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말이 안 돼 이거 하나만으로도 볼리비아는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너무너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갈 만한 그리고 볼리비아는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아 그냥 철명심이네 약간 그렇게 아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뻐요 지금 아 바닥에 바닥에 보이는 버전 제가 찍은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아 노을 질 때 이게 아 이게 그 사진에 비친 거예요? 네 딱 여기가 경계네요 이거를 이거를 제가 찍은 거고요 아 족밥 족밥이 찍어도 이 정도야 네 똑딱이 터키에서는 20 몇만원짜리 카메라로 뭐 조리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네 아무리 못 찍어도 이 정도가 나와 아 그래서 그냥 사실 원숭이가 찍어도 이 정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왜냐면 사실 진짜 못 찍거든요 저 진짜 못 찍어요 대똥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내가 프로는 아닌데 뭐 조리개 이런 거 노출 하나도 모르는데 직접 보면 어떻겠어요 이게 손이 막힌다니까 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요 이게 진짜로 가면은 바람소리 들리고 이게 조용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때쯤 가면 사람들 다 저희 다 이제 복귀하거든요 근데 좀 남아있다 아니 근데 나는 종수가 찍은 거에서 사진가 파과 이게 저게 딱 경계선이 저 끝에가 바다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이야 다 소금이야 너무 넓어 이게 몇 킬로라 되는 거예요? 앉혀봤는데요 아 엄청 넓어요 남미에서 쓰는 소금 대부분 끝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차 타고 들어가요 아 차 타고 그 한가운데 딱 내려줘? 입장료도 없고? 저는 차이를 저희가 갖고 가죠 입장료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남미 사람들은 아 뭐 뭐 소금 다 떨어졌네 야 좀 파와 근데 이게 파오는 거야? 이게 소금 사막의 초입 부분에서는 소금을 정제하거나 이렇게 캐는 약간 이런 쌓아 놓은 소금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차이를 타고 들어갔고 이게 왜 날짜가 진짜 좋았냐면 건기에 가서 바닥이 마르면 사막처럼 소금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날에 비가 좀 많이 왔어 그래서 갈 수 있냐 없냐 하다가 된다고 해서 아침에 오케이를 받고 갔는데 물이 좀 고여있는 거예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있잖아요 바닥에 그게 진짜 낮에 보면 뭐 물고기가 헤어질 것 같은 물이 한 요정도 한 요정도 한 요정도 한 20cm, 30cm 사이에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게 밤 되면 이렇게 비치는 거야 낮에도 비치고 미쳤어요 갑자기 볼리비아 땡기네요 진짜 이거는 제가 어느 누구한테 추천해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데스로드를 먼저 가고요 데스로드 살아남은 사람만 상품이 유은이 우윤희 사막 볼 수 있는 어 우윤희 사막 관광권 살아남아야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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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로드를 1등으로 온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여기부터 가면 안 돼요 아 저는 자신이 없어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갈 거면 라파즈라는 도시를 거쳐야 거기를 가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긴 흘리고 선택 안 하셔야 돼요 데스로드는 이게 우중한 게임이지 괜찮네요 그러면 시간이 혹시 나오나요 여기? 다음에? 기대됩니다 아직 음식 있잖아 아 볼리비아 또 음식 있구나 볼리비어인가요? 볼리비어 볼리비어 피케마초 약간 말린 소고기랑 야채를 매운 소스로 볶아내 남미 쪽들이 요리가 막 엄청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적당하게 먹을만한 죄송한데 이 정도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볼리비아 부쳐진 거예요 아니 대충 튀김감자 맥브랜드에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 매운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또 이 맛집만의 차이겠죠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좀 짬의 느낌보다는 과자 파티 그치 베이컨칩하고 포스틱 인정 같이 막 부은 거 있죠 옛날에 누구 생일자 있으면 막 포스틱하고 섞어서 섞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볼리비아에서 상당히 정찬입니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볼리비아 라파즈에 있을 때 수도거든요 거기서 5성급 호텔 뷔페를 갔어요 아 그 가격이 만 원이 좀 넣었습니다 부가성급 호텔 만오천 원이 좀 안 했어요 가로에? 아니 뷔페 뷔페 아 뷔페가? 근데 뭐 맥주 같은 건 따로 추가인데 물가가 엄청 싸요 음 그래서 뭐 전 먹을 게 없으면 그걸 먹어도 된다 음 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맛있어 보여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윤희 소금 산막을 들어가는 우윤희의 조그만 도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엠바나다라고 약간 그 엠바나다 약간 우리나라 만두 같은 게 있어요 엠바나다 남미 쪽이나 스페인어권에서 유명한 저건데 어떤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 안에 고기랑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있거든요 스티키네 그 아줌마 개 잘 만들어요 아 그 아줌마 개 잘 만들어요 그 아줌마 진짜 잘 우윤희의 조그만 도시 한가운데 있었는데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지금 갔는데 계시면 원조집이네 아 10년 됐으니까 알아보는 거 아니야? 오! 젊은수 선생님! 옆에 가게들이 많은데 맨날 거기서 먹었어 여기서 우윤희 사막에서 약간 비 오고 이런 거 기다리느라고 한 2, 3, 4일 머물렀거든요 아 기대 좀 들겠다 네 대기를 해야 돼 한라산처럼 오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 안 됐어 그때는 아 좀 불편하긴 했어 근데 음식이 아까 그 뭐죠? 남미 닭 한 마리요? 어 그거보다는 괜찮은거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 더 예상 가능한 맛이라서 그럴 수 있어 약간 뭐 남미는 보통 고기 튀기고 감자튀김 있고 왕배추 좀 썰고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맛있어 보여 쌀테냐 쌀테냐 약간 엠파나다 비슷한 느낌인데 육류 아 이거였던 거 같은데? 거기서 준 게? 어 이런 느낌이었어 음 이건가보다 이거 맛있어 맛있게 생겼네 맛있어 고기는 뭐 요건 괜찮네요 육류 한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밀가루 넣으면 사실 맛이 없어서 그렇죠 밀가루 안에 뭐 감자도 제가 평소에 감자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안에 고기랑 감자 들어가면 이게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 이게 보니까 약간 굿 느낌이 나는게 굿만두 느낌이 나네 그쵸 약간 피자 반죽 안에 고기 싸먹은 느낌 어 괜찮아요 요런 거는 괜찮네 네 맥주도 맛있고 요거를 우리나라 만두처럼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 곱게 꿨네요 머리 따듯이 이렇게 붙인게 이렇게 응 여기는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는 아까 데스로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우윤희 소금사만 하나만 해도 충분히 살면서 한 번은 가볼만하다 한 번은 가볼만하다 진짜 너무 좋다 오케이 오케이 물론 뭐 사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하아 왜 2회경 왜 2회경이네 자 말씀해 주세요 제발 들어 보세요 잠시만 이게 브라질 옆이 였네 자 들어보세요 브라질과 페루 콜롬미아 있는 데고요 아 남미야 남미 브라질 오라보네 아 몰랐어요 어디인지 몰랐어요? 아 브라질 옆이 였어? 네 여기는 직항도 없고 경유도 없어요 두 번 경유해 가야 되고 놀라운 거는 우윤희 소금사만에 가려면 또 이 라파즈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들어가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350만원도 경유도 두 번에다가 시간도 한 30-40시간 걸려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경유 두 번이 나는 지옥같다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만 보러 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 근처에 갔다 페루 같은 데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보통 여기서 우윤희가 여기 있으면 이 우윤희에서 칠레로 빠지거나 아르헨티로 빠지거나 헛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를 많이 따라가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종수씨가 저거 여기를 추천한 이유를 알겠네요 뭐죠 보니까 어차피 못 가는 건 알아 약올리려고 집 갔다 오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사진 한번 보여줘 잘 찍었다 이러면서 정말 오해진 게 이 자랑은 제가 이미 제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어요 여기서는 안 했으니까 아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내가 갔다 와서 나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막 맛있게 먹거나 좋은 게 있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야 같이 하는 거 막 찾는 거 있잖아 야 그거 진짜 좋았어 이런 느낌 여긴 진짜 그만큼 좋아요 아 근데 요거는 근데 뭐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우윤희 사막 소금을 본전 뽑을 만큼 퍼가면 제가 실제로 제가 실제로 길 가다가 비닐봉다리를 주워가지고 그 안에 소금을 잔뜩 잡아서 칠레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기 구워 먹고 아르헨티나 고기 구워 먹다가 남아서 집에도 갖고 왔어요 계속 해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 구울 때 스테이크 소금 구울 때 먹으면 맛있어요 어 그 좀 우줌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 맛있었어요 그래서 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딱 어차피 소금에는 다 뭐가 있으니까 아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여기만 하기 힘들어 갈 거면 이 지역 다 통틀어 이게 지금 30시간이 왔다 갔다 아니라 가는 데만 서른 시간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쵸? 왜냐면 브라지 옆이니까 딱 봐도 30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걸리죠? 30시간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시간도 걸려요 왜냐면은 경유하는 동안 또 대기하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 베드라지 인원들이 일정을 뭐 한 20일 뺄 수도 없고 뭐 많이 뽑아 5, 6일일 텐데 그중에 거의 당일치 느낌으로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하루 3학 보고 자 공항으로 갑시다 이러고 다시 3학 5일인데 어 사막 5일이 여기만 갔다 가도 한 2주를 빼야돼 거의 당일치 느낌이야 2주를 빼야돼 이틀 4일을 왔다갔다 하고 당일에 하루 가서 내리자마자 야 늦었어 빨리 출발해 사막으로 출발해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9박 5일일 수 있어요 9박 5일 근데 그날 만약에 비도 안 온다? 그러면 진짜 재밌게 쓰자고 어 여기는 좀 여유있게 최소한 2주는 한국에서 이것만 보고 올려면 2주는 자꾸 가야돼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세상에 너무 현타가 왔어 침착맨님 열심히 일하시다가 당군님 일하시다가 진짜 쉬고 싶다 진짜 아름다운 걸 보고 싶다 할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정도 늘었다 정도로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알았으니까 아 그럼요 아 볼리비아 있구나 이 정도가 걸리고 이 정도 갈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볼리비아에게 우윤희 가겠다고 하다가 아까우니까 뭐 페루 왔다고 페루도 한번 보고 하다가 남미 다 보는 거 제가 코스 한번 짜드릴까요? 자 이게 보통 우기 11월에서 2월 정도거든요 시기 잘 맞추면 저는 그때 이걸 보고 칠레 갔다가 브라질 리우칸이 봐요 세계 최고의 축제 삼바 페스티벌 뭐 보면 우중씨는 가면 두 번째가 있는 류겠네요 이거를 보는 코스 저는 네 그리고 내려오면 이가수 폭포 세계 3대 폭포라는 아 이가수 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파타고니아 지역 파타고니아 기가 막힌 데 있거든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위로 나가네 뭐 수리남 뭐 이렇게 있던데 아 근데 위로 가게 되면 여기 브라질 있고 페루 있고 콜롬비아 있고 페루가 좋잖아 또 에콰도르 있고 페루 또 기가 막힌 거 페루가 그 뭐 있잖아 네 그 있잖아요 유명한 거 아아 마추치피? 아 마추피 마추치피 그래도 보통 페루 리마에서 여기서 밑에 이가라는 어떤 데 갔다가 오면서 여기서 다래계곡 들렀다가 여기에 뭐 마추피추 보고 이렇게 많이 넘어오죠 아예 시작을 음 시작은 저기로 가면 안 돼 아니 보니까 갈 거면 볼리비아에서 시작하면 안 돼 어 시작을 그치 그치 마이애미 여기 플로리다에서 큐바로 넘어가서 네 콜롬비아 수리남 회사 아니 뭐 콜롬비아에서 에코너로 해서 가죠 아 이렇게 그렇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여기 멕시코에서 네 여기 과테말라 온드라스 니카라가 해가지고 여기 파나마 코스타리카 거쳐서 파나마에서 콜롬비아에서 에카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 요렇게 돌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갔는데 요 코스로 가면은 제가 일단 여덟달 그러니까 애초에 두 번 갈아탈 거면 네네 위에 들려다 가는 게 맞지 그쵸 그쵸 어 미국은 한 번에 가는 게 있으니까 그쵸 요런 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요런 것도 한번 아라는 도라 보약 루트라는데 하하하하 근데 재밌어요 세상이 참 일단은 라오스에 이어서 볼리비아 볼리비아 요런 데도 있다 아 갔는데 막 보약 강매 당하면 어떻게 해 어 근데 여기 커피가 그리고 그렇게 아 커피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향 되게 좋고 하하하하 아 전차들이 많습니다 아 다음 나라 기대됩니다 볼리비아의 다음 나라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몇 개 다 왔나요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음 잠깐만 나 컨닝 좀 하고 컨닝 좀 하고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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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점검하고 얘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아 저 화장실로 갔다가 아 네 다녀오세요 이 타임에 심창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두 개 남았네요 아 두 개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얘기를 준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까먹었는데 이 나라가 음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음식에 감자튀김 섞여 나와요 아 맥도날드네요 거의 그쵸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가 철수를 했어요 맥도날드가 웬만하면 전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안되겠다 철수 왜냐면은 거기가 감자튀 거의 그거네 우리나라에서 김치 판매점이 들어온 거랑 똑같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걔네는 일반적으로 감자튀김을 집에서 먹는데 이거 저거 사서 먹어 그렇지 그렇지 잘 안 사먹고 비싸기도 하고 어 근데 또 이상하게 버거킹은 살아남았대요 버거킹은 버거킹이니까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이름이 버거킹이잖아 콜라를 물보다 많이 맛있네 콜라가 물보다 싸 그런 나라 아 가짜콜라도 많다며 그렇다며 남미 쪽에 가짜콜라 어 가짜콜라 많대 약간 제가 찾다가 또 여러가지 또 있는데 그냥 뭐 저는 근데 남미는 저도 어쨌든 브라질 쪽으로 가봤으니까 응 맞아 어 치안만 좀 보장이 되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볼리비아는 저는 진짜 남미는 진짜 되게 정말 좋아요 좋았어 근데 뭐 단군님도 가볼 수 알겠지만 브라질이 되게 위험한 곳 중에 하나고 볼리비아는 치안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볼리비아, 칠레, 아리엔테 정도는 나쁘지 않고 콜롬비아, 브라질 요런 쪽이 조금 사납고 저는 브라질 갔을 때 사실 치안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진 못했어요 아 못 느꼈나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호텔 일하고 호텔 일하고 아 좋은 데도 묶었네 그게 이제 계속 어떻게 하다보니까 촬영 때문에 뭐 중간중간 이제 로컬 쪽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 확 느껴져 아 여기 브라질이구나 저 거기서 묶었어요 그 뒤에 높은 지역에 기민가 있죠 리울데나이로 거기가 거기 갔는데 일단 골목마다 총돌구 경찰에서 찍히고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잠깐 여기 관광지 있고 살짝 벗어내려고 하면 경찰이 막아요 들어가 만든다고 위험합니다 아 얘는 주요 인물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긴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현지 사람들이 총돌구 당신이 인천불기둥 김우진 씨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난 안 막든데 참 슈프린스는 지나가셔서 난 걸음부위 같아가지고 그런 데가 진짜 갔고 그리고 제 같이 갔던 스태프분들도 몇 번 털리시고 그 현지인들한테 음 차 그냥 맞아 맞아 가다가 차가 옆에 섰대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갑자기 막 때리고 막 때리고 휴대폰 훔쳐서 되게 위험해요 차타고 갔대요 진짜요 진짜요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네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행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옆에 서서 내려서 막 때리고 막 으으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막 이렇게 하잖아 그때 휴대폰 갖고 다시 차타고 그냥 출발 난 정말 다행인게 그래도 정신이 없는 거 같아 나는 정말 다행인게 그래도 되게 축제 때 가서 되게 치한도 안 좋고 위험했지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꼴까지는 안 당했어요 근데 그때 브라질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환전을 받으려고 가야되는데 은행이 축제 때는 워낙 폭도들이 많으니까 은행을 다 걸어놔요 막 ATM기도 그래서 숙소 주인한테 물어불어가지고 약간 그 약간 좀 위험한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 깽들 걔네한테 환전할 수 있다 어 자기가 같이 가면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걔 댔고 깽한테 환전해야 돼 네 가서 환전을 했던 거기서는 사기 안 당했어요 거기서는 왜냐면 숙소 주인이 있으니까 나는 되게 무서워서 그래서 환전 많이 하면 보약도 그 샘플처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 환전 많이는 안 했어 그래서 진짜로 나도 되게 쫄았는데 밖에는 축제 분위기랑 빠지는데 되게 허름한 건물로 들어가서 너는 여기 밑에 있으라 그러고 걔가 올라갔다 왔어요 아 왜냐면 그걸로 걔네도 어쨌든 조금 돈을 먹는 게 있으니까 걔네가 뭐 나쁠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자 다음 도심 오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리비아인 다음 나라 티르키에 아 티르키에 원래 터키인데 최근에 이제 표기법을 티르키에로 바뀌었죠 근데 왜 바꾼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그쪽 이름이 티르키에라고 발음인데 우리나라에서 터키라고 발음했던 거 그러니까 프랑스를 불란소라고 했던 것처럼 외국에서는 다 터키라고 하니까 그쵸 그쵸 우리뿐만 아니고 다 터키라고 하니까 원래 발음은 오스만 티르크 어 그렇죠 오스만 티르크 셀주크 티르크 티르크 티르크에서 티르크 전사 티르키 아 티르크 그쵸 약간 터키는 엄청나게 뭐 유명한 나라죠 워낙 우리나라 형제국이라고도 하고 월드컵에서 우리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면 우리가 사이했고 2003 월드컵으로 자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예요 보통 이스탄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스탄불은 그냥 도시고 앙카라라는 도시고요 터키 리라와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으로 이제 유럽과 중동이 아시아가 섞여있는 만나는 그래서 여기 뭐 유럽 나라네 아니다 중동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유럽에 넣어야 되냐 아시아에 넣어야 되냐 이스탄불 가운데 바다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 에이자 이렇게 돼 있고 터키는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죠 어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터키에서 볼 걸 이 카파두키아 열기구 체험 에이 여기가 뭐냐면 이게 그 열기구를 타는 거야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 어휴 이런 거면 뭐 코닥 필름 그 어허 그래 보이죠 그 이런 게 발색이 다 각자니까 화려해 사진 그거 보여줄 때 꼭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코닥에서 근데 이게 열기구가 왜 아무 데서나 타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지형이 되게 이쁘게 막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기가 막혀요 위에서 올라오다 보는 그 풍경 자체가 이삭적이구나 여기 지형이 되게 막 그 뭐 약간 막 절벽이나 어떤 이 뭐 뭐라 그러지 층들이 딱딱자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돼있어요 아 그리고 약간 동굴 안에 숙소도 있고 집을 지어놓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머물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깨워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탔는데 진짜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올라가면 진짜 문명 쿼터뷰로 본 것 같지 진짜로 낙하산 주나요? 안 줘요 무서워 무서워 또 여기 안전 그게 있나봐요 안전의 또 그거 저는 무서운 것 탈 때 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고 아니 근데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안전한게 처음에는 높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어떻게든 하잖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해서 올라가는데 되게 안전감이 있고 막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밑에를 보고 사진을 찍고 영상 촬영하고 이러면 되게 이쁜데 아 진짜 밖에 햇살 있고 여기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그렇지 사실 느긋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엄청 재밌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이게 위험하거나 추락사고가 많으면 여기서도 안 하겠죠 근데 여기가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아 트리키에 네 그래서 엄청 좋습니다 채팅창에 새가 지나가다가 구멍 뚫고 가면 어떡하냐 아 독수리가 와도 튕겨 나갑니다 이거 진짜 커요 그리고 종이가 이게 되게 두꺼워요 너무 디즈니였나요 네네 너무 채팅창에 지나가다가 이거 약간 강화종이야 강화종 종이도 아니고 누가 악의적으로 안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럼 죽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안에서 불 쏘잖아요 불 개크다 저거 타면 어떡해요 응? 안타 안타 불이 한 요정도나요 요정도 요정도로 나오는데 엄청 큰 요정도고 위에는 그냥 소화기 안에 소화기 있나요? 소화기 없어요 있을걸? 있나요? 소화기 없어요? 어 맞아요 그런거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게 조절한다고 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뭐 뭐더라? 그게 뭐 안 될거야 그래가지고 가볍게 계속 만들어줘야지 참고로 저거 제가 탔을 때는 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침에 들어와서 이거 꿀맛치고 와서 아침 먹으면 개꿀맛입니다 아 그리고 터키가 뭐 이따가 소개가 나오겠지만 세계 3대 진미라는 터키 요리가 있거든요 세계 3대 진미? 네 중국 요리, 프랑스 요리, 터키 요리 그러니까 문화가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어떤 트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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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문화권이 만나는 지역이 또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깊으니까 먹을거리가 많이 발달한 거죠 여기 음식이 진짜 또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럼 음식도 준비되어 있네요 아 준비되어 있죠 아직은 음식이 아니고요 그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파무칼레 아까 본 어떤 그 꽈르시 폭포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어 그래요? 돌 이렇게 썰어가지고 돌 이렇게 얇게 얇게 뭔지 알죠? 아파트 단지에 이런 거 있어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흘러가 단지 안에 그 RPG 같은 거 한번 점프해서 올라가는 아 그렇죠 그렇죠 점프 점프 그쵸 여기가 석회질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약간 수영장 느낌 나죠 터키가 또 이제 공중 목욕탕이 유명하잖아요 터키탕 아 터키탕 유명한데 이게 밖에서 수영복 입고 이렇게 들어가고 노는 데인데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지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와 이게 사진이 너무 이뻐 아 어 보면은 그리고 다른 색 같아 여기도 약간 진짜 이쁘고 여기도 막 유적지 많고 터키 볼 때 너무 많은데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와 대박 네 위로 올라가면은 되게 갈대밭 있고 막 무슨 옛날에 했던 무슨 그 뭐야 뭐 뭐 뭐라 그러지 공연장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공연 소리가 잘 퍼지게 만들었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 내려오면 또 이런 게 있으면서 파무칼레 네 파무칼레 여기도 정말 유명한 관광주가 아 파무칼레 가고 싶다 네 여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유은이 못 가면 좀 요정도로 만족하는 것도 어 여기도 괜찮아요 아 우윤이 아 투리케 아 투리케 아 투리케 그리고 우윤이 대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그 다른 데도 있어 유적지 막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데도 여기도 많이 겹쳐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역사가 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도 뭐 서쪽으로 가면 그런 데 있는데 저는 거길 별로 별로였어요 왜냐면 전 유적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뼈대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리스 신전 막 이런 거 아 자연경관을 선호 예예예 전 자연경관 선호하니까 고런데도 있고 이거 맨홀이에요? 뭐 맨홀 있네 아 이거는 약간 물이 안 찬데죠 음 비어있는데 비어있는데 네 물이 아직 여기까지 이제 허락되지 않았죠 음 여기 이런 데 있고 이런 데 들어가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보면은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터키의 음식 케밥 프랑스 요리 중국요리가 더 세계 3대 요리라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트리키에 일단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요리가 케밥이잖아요 이 케밥이라는 요리가 한국의 김치 뭐 깍두기 배추김치 총각김치 겉절이 이런 것처럼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아는 건 이렇게 고기 딱 해가지고 쌀어버려 놓은 건데 무슨 뭐 시시케밥 뭐 쌀 케밥 뭐 깔라깔라 케밥 항아리 케밥 아 지어내지 마세요 깔라깔라 케밥이야 이름을 모르니까 적당히 하긴 못 알아듣지 시시케밥 있어 깔라깔라 케밥 뭐 아 진짜 있어 있어 아 있어 깔라깔라 있을 수도 있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 무시하잖아 너 바불하다 너무 무시하잖아 항아리 케밥 시시케밥 뭐 고등어 케밥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어 케밥인데 그건 맛없었어요 저는 맛없었고 약간 뭐 케밥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항아리에서 이게 약간 흙으로 구워가지고 통 쳐가지고 깨가지고 먹는 거 있고 밑에 요거트가 깔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꼬치로 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시시케밥인가 이런 걸 걸 거예요 시시케밥 시시 시시 시시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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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라고 나는 나는 시시카다는 줄 알고 아니야 시시카구나 시시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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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지중해가 약간 그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가 아는 어?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왕 그게 약간 터키 중동쪽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요 아 젖과 꿀 달달한 꿀과 과자 아 디저트가 또 엄청나게 유명해요 아 아 칩장면이 좋아하실 거잖아 요구르트 되게 맛있는 거 있는데 여기 요구르트도 있고 그 백종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까이막이라고 천상의 맛이라고 올리는 까이막 같은 게 있어요 힘들다는 거? 네 그것도 되게 달달하고 꿀 들어가고 유제품 그거 숭아빠님도 만들었잖아 네 저는 조금 그냥 저는 달달하고 많이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있고 자 일단 다음에 케밥 양념한 고기를 구워 최소한 먹는 건데 그러니까 김치만큼 다양해서 종류가 그냥 고기 썰어서 웬만한 건 다 케밥이야 케밥 밑에 요것도 별의별게 다 있어요 저도 뭐 한 몇 개 열 가지도 안 먹어본 거 같아요 대충 고기 싸면은 케밥 종류를 크게 묶어서 이렇게 좀 하다보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가 따뜻한 지역 여러분인지 모르지 향신류를 잘 써요 아 그 향신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환장하고 네 기깔래요 울프님 오셨네요 울프 쟤는 터키에서 저거 했잖아요 프로게 프로생활했잖아요 아 그래요? 터키사람 다 됐네 터키사람 다 됐어 터키사람이잖아 그러면 터키사람이야 터키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신기해 실제로 들어보면 약간 터키 여경이 있더라고요 티르키 여경 티르키 여경 티르키 여경 있어요 돌걸 돌걸 미스터 돌걸 덜걸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엄청 맛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길가다가 숙소에서 있다보면 밖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구멍가게 같은 식당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뷔페처럼 쫙 있어 뭐 고기요리 가지요리 뭐 채소요리 있는데 고르는 거야 가격보다 가게에 붙어있어 골라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럼 돈을 내고 정말 웬만한 음식이 그냥 기가 막혀요 아 근데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어 이거 봐봐 돈베고기라고 생각해봐 와 야 이게 돼지고기 목사리라고만 생각해봐 이거 그냥 제주도 음식이라고 생각해봐 오 그니까 아 쌈 싸먹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하면 맛있어 맛있어 쌈 싸먹고 이거 그냥 돼지라고 해도 목사리라고 해도 아 근데 저 향신료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아 근데 향신료가 어느 정도냐면 향이 약해 양고기 혹시 드셔봤어요 양고기 양고기 어렸을 때 먹어본 거 같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아 뭐 그렇게 막 심하진 않고 어 뭐냐면 뭐 그렇게 막 엄청 심한 고수 아 고수가 있어요? 고수도 있는데도 있죠 아 고수가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 음식도 있고 고수는 빼달라고 요청하면 되죠 그러면 되죠 제가 그 베트남 가서 고수 빼달라고 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저는 뺐대요 안 뺀 거 같아 아 빼도 아 뺐는데 아 식당 안에 차있구나 냄새가 어 그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게 빼도 안 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안 나는 게 아니야 빼도 빼야 의미가 없어 이런 여기는 근데 향신료가 되게 심해요 여러 가지 뭐 달달한 맛이나 이런 게 심해서 저도 약간 안 좋아하는 맛은 있긴 해요 어 그게 같은 인종이 아니고 아 베트남은 그렇네 같은 인종이죠 그니까 뭐 뭐 들깨가루 뭐 만약에 그 다음처럼 빼달라고 하는데 뺐는데 현대국집 안에는 들깨가루는 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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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들어가 있어 추가를 안 한 거야 근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제가 고수 쪽만 싫어하지 자 이게 쿰피르라는 건데 쿰피르 감자를 찐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치즈 옥수수 야채 등 넣어가지고 막 먹는 거야 이거 되게 유명해 맛있어 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감자 표정 안 좋잖아 되게 사실이 좀 그러네 이거 진짜 먹으면 되게 맛있어 이거 케찹이랑 마요네즈에요? 네 케찹 마요네즈 들어가고 뭐 이거 다 달라 약간 뭐 치즈 같은 거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막 감자 사이를 갈라서 그 안에 각종 재료를 넣고 먹는 음식이다 그렇죠 그렇죠 피클 할라피뇨 이런 것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이게 약간 진짜 햄버거 대신에 그 빵 대신에 감자네 느낌이 약간 샌드위치로 따지면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음 뭐 당연히 맞는 예는 아니지만 네 그냥 떠오르는 거는 아 옛날에 준코 알아요 준코 어 알아요 그 약간 술집 주저음 준코 인기였을 때 준코 노래방 옆 테이블 치울 때 치울 때 봤던 아니 왜냐면 준코에서 나왔던 안주 목록이 콘치즈 같은 거 저 콘치즈 같잖아 위에 아니 그니까 이게 사진이 안 맛있게 나오는데 보통은 감자를 이렇게 네 조각을 해가지고 펼쳐놓으면 되게 크거든요 요만큼 나오거든 여기 위에 올리면 약간 감자 피자 느낌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겠죠 오래된 또 음식이니까 터키는 뭐이고 너무 수많은 음식이 있고 음식이 있다 가장 유명한 터키 요리지 않나가 디저트입니다 이게 이게 어디 나왔냐면 그 영화 혹시 나니아 연대기로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아 봤어요 저 맞나요? 내가 얼마 전에 먹었는데 나 이거 어 이게 로쿰이라는 젤리 같은 거예요 캔디 같은 젤리 같은 약간 그런 건데 거기서 마녀가 애를 꼬실 때 요거를 꼬십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어 대표적인 거예요 야 이거 먹어봐 맛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지 오오 준네 달아요 어떻게 설탕이야 거의? 저는 그래서 너무 달아서 몰라 너는 단 거 안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단 거 안 좋아해요 그럼 디저트 맛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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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안 먹다는데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해요 커피랑 마셨다며? 근데 종류가 다양하겠지 엄청 다양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니까 맨날 아라비안 나이트 천리아 보면은 뭐 꿀 사탕 과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나는 얘네 왜 고기 안 먹고 맨날 꿀 사탕 과자지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이런 거에 뭐 단데 꿀도 없고 막 별의별 막 먹자 뭐 근데 트리키에는 왜 이렇게 단 맛을 좋아할까요? 더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글쎄요 이게 이게 음식이 워낙 맛있으면 음식 맛이 너무 그 바디감 있잖아 그걸 좀 더 이겨내는 디저트에 그 강렬한 맛을 좀 추구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음식 문화가 발달하고 뭐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디저트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마지막에 너무 자극적인 향신료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유명하지만 아이스크림도 유명한 거 있어요 조끼 아이스크림 돈 들어 마 장난치는 거 있잖아 헤이 버거 헤이 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그거 가면은 또 한 번 당해볼 만합니다 아 실제로 현지에서도 해요? 현지에서 저 처음에 그거 당했잖아요 그 이태원 가면 있잖아요 이태원 가면 있잖아요 이태원 가도 있어요 아 거의 진짜 그 현지 진짜 로컬 로컬 진짜 가 있다 아 줄네빡쳐요 저 그거 당했는데 잘해요? 개 잘해요 막 때리고 싶었어 근데 나중에 나 나중에 이제 처음에 도착하자면 그걸 첫날 먹었거든요 네 칠리랄을 냈어요 한 만원 돈 해요 네 하나에? 사기당했어요 아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만원이라고?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어 원래 얼마인데 원래 한 아니 내가 그때 그래서 얘가 장난 진짜 당했어요 그때는 옆에 보니까 한 뭐 한 얼마 안 했던 거 한 3천원 2-3천원 정도 했던 거 같은데 그 혹시 종수씨가 안 받아서 한 거 아니야? 7천원 더 살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막 날 놀리다가 내가 이제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약 올리려고 얼마 안 했더니 칠리랄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순서히 주니까 이런 거 같았어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 본인이 아니게 또 인종차별 네 근데 진짜 인종차별 맞아요? 진짜 칠리랄을 쓸 거 같진 않은 게 그냥 관광객한테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인종차별이 아니라? 응 아주 차별 당한 건 맞다 아버지 차별이 저는 그때 아직 기억나게 칠리랄 내가 어떻게 비싸지 아 사먹지 말 걸 후회를 했는데 이미 걔가 나한테 장난 다쳐놨잖아 걔 수거 인건비가 있는데 아 이제 안 먹어 이럴 수 없으니까 돈을 줬거든 너무 비싸다 터키 물가 비싼 이 생각했거든요 아 다음날 가보니까 싸게 받더라고요 터키 아이스크림 10박스 받기로 했는데 안 주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랬던 그죠 엄청 맛있고 관광지들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터키는 약간 좀 문화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신호가 있어요 손동작 이게 오해를 되게 많이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키에서 쓴 손동작 중에 하나가 맞춰보실래요? 맞춰보실래요? 제가 뭘 하는지 제 손동작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죠 가라 이거? 가라 재미없다 가라 가라 이게 가라가 아닐 거 아니야 가라가 아니니까 내는 거겠지 이러면 오라 와라 와라 와라구나 가라 가라야? 아 여기는 여기는 좀 그래요 가라지 가라지 이게 오라겠어요? 이게 오라야? 아니 근데 잠시만 이게 왜요? 도둑씨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잖아 스타트를 아니 뭐 아니 쉬운 거 쉬운 거 아니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아니 잠시만 빡치는 게 아니 다르니까 얘기해주는 거지 같으면 왜 얘기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너무 이렇게 꼬아서 당분님이 되게 꼬였네 보통 이렇게 하면 가라 침착맨님 딱 바로 하시잖아 가라 알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터키에서 예를 들어서 응 응 이거요? 돈 돈? 아 이거? 응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 좋다 좋다 할 때 이탈리아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터키에서는 어우 좋다 맛있다 또 맞췄어? 어 좋다 메모 좋다 터키에서는 아니야 아 터키에서는 아니라고? 터키에서는 이게 좋다 매우 좋다 아 터키에도 좋다? 아 터키에도 좋다? 다른 데서 어디 보는데? 따른데 이게 나라마다 또 달라 그걸 제가 이따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또 여행이 진실이 또 퀴즈를 준비했어요 손동자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종수 씨한테 만두 먹고 싶다 끝이에요? 만두 먹고 싶다 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에요 터키 또 또 시켜줘 야 뭐였냐면 미친놈 돌았냐? 이거 아니야? 이거 손동자 너 돌았냐? 아이고 이거는 돌았냐? 아 너무 비싸 비싸다고? 이렇게 했다고? 야! 손동자 제가 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손 이렇게 했다가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아니야 뭐 부정적인 표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맘 바뀌었어 뭐죠? 아 나 맘 바뀌었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 how are you 아 how are you 너 어때 괜찮아? 어제 괜찮아? 어떻게 해 how are you 어 너 어제 어제 어? 그 데이트하던데 괜찮아? 그러면은 좋았으면 안무 인사 안무 인사 같은거 안무 인사 안무 인사 같은 거지 안무 인사 구라치는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신뢰를 잃었어 자기들이 너무 이해되지 않으니까 구라치네가 알려쓰는데 저도 사실 이걸 몰랐겠죠 나무위키에서 보고 왔습니다 아 포인트 몰라요 왜냐면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거 쓰지 않잖아 아 경험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 왜냐면 나는 이런 거는 거기서 썼어 거기도 배워가지고 썼는데 이거는 나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거든? 근데 하와이요 근데 나무위키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거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잠깐만 적어놨어 제가 이걸 몇 개를 또 준비했고 나도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아니 울프님이 물음표를 아 쟤도 모르지 쟤 1년 갔다 왔는데 나도 몰랐는데 사실 트리키에는 또 그 스포츠클럽이 또 처음 들어보시는 듯한 말 들은 게 저도 여행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나무위키에서 봤어요 다른 거 있다가 뒤에 또 손동대가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터키에도 또 금기시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금기시대요 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본인이 빠큐 빠큐 하면 안 되겠지 아니 아니 아니요 그 트리키에서 금지된 게 뭐냐면 단군님이 터키 사람인데 내가 거기 놀러 갔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어? 되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와이프 분이 있는데 어?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 칭찬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배우자를 칭찬하면 안 돼? 배우자를 칭찬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네 아내를 노리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금지되있대요 그러니까 선전포고 같이 어 약간 예고음론 같이 그렇죠 아름다우시네 마동타기 근데 만약에 그럼 딱 반중성 딱 뭐 그럴려고 이런 건 돼요? 뭐? 아 되게 못생기셨네요 외모에 대한 발언은 안 되겠냐? 아니 이걸 노리는 게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통 이렇게 너무 미인이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딱 되게 안 돼 처음 뵙겠습니다 뒤에 빈대떡이시네 그러니까 되겠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칭찬은 누가 봐도 노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유라면 안 노리게 말하는 거는 그럼 괜찮냐는 거지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못생겼냐가 아니라 뭐 안 보이는 사람은 아예 접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칭찬만 안 되는 건지 이 공개선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 그거까지는 그럼 좋다 아니다는 아니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달아이 이렇게 자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는 게 제가 터키는 살아본 것도 아니고 여행 잠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들도 보통 이제 얻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혹시나 갔을 때 터키 친구를 만나서 소개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 만약에 그 친구가 쿨한 친구야 그럼 뭐 아 고맙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말을 를 이해하고 그냥 아 쟤는 아기가 없구나 해서 그렇죠 그렇죠 잘 지내시니까 이 정도 괜찮다는 거잖아 오우 오 이거 좀 맛있네요 터키가 이슬람권이죠 이슬람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뭐 와이프 아 터키라고 하죠 티르키에 티르키에가 이슬람권이라서 혹시라도 아예 접촉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 난 궁금했다 접촉쯤은 괜찮겠는데 보통 거기서 엄격한 데는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어 좀 엄격한 지역 같은 데서 어 이제 외국 여자분들이 시원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되게 불쾌하는 분들도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조심해달라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약간 좀 문화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내가 듣기로는 이란도 이란 배우고 그런 게 있는데 이란이 그게 군부가 또 들어가면서 그런 문화가 또 없어졌다가 또 그런 원리주의자 또 아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들어가면은 다시 또 그게 좀 보수적으로 편하고 그게 막 사람마다 다르고 또 막 시대마다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이란은 그 안에서 누군가가를 외부인을 초대하지 않으면 외국 사람이 그냥 여행을 가기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통하면 거기서 이제 이란 안에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초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 예전에는 제가 갈 때는 이란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못 갔어요 요새는 또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란은 되게 개방적이었다가 어 맞아 다시 요즘에 요즘에 다시 옛날 속으로 돌아간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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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다시 압박하고 원리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 맞아요 이게 약간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쪽은 조심을 많이 해야 여성분들에 대한 또 차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분들이나 이렇게 갔을 때 너무 막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이러면 인종차별만큼 심각한 거죠 그렇게까지는 잘 알겠네요 인종차별 여기도 혹시 뭐 지금 날짜나 시간 뭐 이런 게 나와있나요 아 나와있죠 돈 나와있나요 여기는 10시간 정도 생각보다 머네 왜냐면 이제 여기 아까 그 이탈리아 여기 있고 독일이 있고 약간 동유럽 쪽이니까 10시간이면 돌려야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10시간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 뭐야 라오스 담이에요 아 그럼요 내 감옥의 트리키에는 그래도 한 7 8시간 안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멀긴 하네요 놀랍게도 여기 직항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스탄불은 터키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라 뭐 앙카라를 가거나 카파도키아는 여기 있어요 짧아질 수 있다 네 파무칼레 카파도키아 파무칼레 이런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앙카라 거쳐서 가면 좀 더 짧을 수 있다 그럼 터키 가는 게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아 너무 멀어서? 저희가 실제로 터키 갈 때 중국에서 터키 넘어갈 때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근데 보통 아니요 그냥 아제르바이잔은 종착지로 너무 멀어서? 가능해요 아 근데 아제르바이잔만 딱 가기에는 좀 나라가 심심하지 않나?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저는 가봤는데 공항에만 있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 여행 가셨던 빠니보트님하고 곽튜브님이 곽튜브님은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에서 그거 하셨었어요 뭐랬어요? 그 대사관에서 일을 하셨었죠 아 진짜요? 그러다가 빠니보트님 만나가지고 여행 유튜버가 된 거예요 원래는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노어 전공이었고 러시아어? 어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많이는 없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볼 것도 있다고 그렇게 좀 어디 가나? 러시아어는 어딜 가도 재밌긴 할 거고 제가 듣기로는 루마니아이가 또 그렇게 좋다고 루마니아 친구가 트라킬라 루마니아가 되게 이쁜 거 많고 관광지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호수나 이런데 뭐 딴 데보다 훨씬 좋다고 자랑자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국님이? 자북님이 아 근데 본인들이 말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자 다음 터키가 있고 마지막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댄스 짐베 투어의 마지막 소개지는 짐베 라스트 댄스 칠레입니다 칠레 아 약간 머나요? 칠레도 남미 쪽 아니? 남미에요 아 들어보죠 칠레가 남미 쪽이고 에스파뇨 에스파뇨 그렇습니다 산티아 수도는 산티아고 인구는 1900년도 알겠지만 남미의 척주라고 불리는 상당히 세로로 긴 나라에요 벤장어처럼 벤장어처럼 산에 딱 고산지도 그렇죠 여기가 아마 태평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해양생물들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제 사진은 정수씨네요 아까 안 쓴다면서요 본인 사진 제가 언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안 가본 나라는 안 쓰고 가본 나라는 제 거 쓰는 거죠 안 가본 나라 당해서 못 쓰죠 돈이 안 나오는데 한양대학교 근처 중랑천하고 한강 만나는 데가 이러거든요 거기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으라이니 쪽도 약간 으라이니 쪽은 거 아니죠 으라이니 쪽에서 강화도 근처 가면 이런 데 많은데 그런가요 어디냐면 칠레랑 남극 대륙에 가장 가까운 칠레랑 아르헨티나 이 끝에르머리에 붙어있는 R 쪽이에요 거기에 있는 쪽인데 느낌 없는데 느낌 없어요 사진이 좀 흐리게 나와서 그래요 종수씨가 여기를 조금 사진을 조금 안 이쁘 여기를 좀 더 본인 중심이야 본인 쪽으로 작게 아까 소금장어처럼 본인 쪽 구석으로 빠지고 혹시 제가 없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는데 좀 작게 나오고 풍경이 이렇게 싹 펼쳐져 있는 종수씨 없었어도 딱히 뭐 없어 지금 구도가 여길 찍지 말고 이쪽 바깥쪽으로 이쪽 풍경을 찍었어야 되는데 구도 자체가 여기가 구도가 너무 안 좋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종수씨 얼굴도 겸사겸사 봅시다 저 뒤 옆에 형이신 분 누구예요? 잘생겼잖아 보는 말이 있잖아 여행하다 만난 친구 한국의 한국의 파타고니아인데 여기 되게 시원하고 서늘하고 되게 여기서 농어 낚시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자연이 이뻐요 너무 좋습니다 파타고니아 그리고 모레도 빙하 모레도 모레도 주심이 있었죠 옛날에 모레도 주심이 있었죠 모레도 빙하인데 이게 빙하 지구장에서 가장 큰 약간 왜요? 아니 막 그 약간 잘생겼어 페리우스 같네요 잘생겼어 머리 날리고 저기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다? 아니 이게 약간 합성 같아 합성 같아? 본인 사진 합성한 거 같아요 근데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 아저씨 되면 이렇게 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0년 전인데 아저씨 되면 이렇게 돼 여러분들 지금 막 웃지? 어? 야 니들은 나의 양복을 짜냐? 장사 없다 장사 없어 저때보다 한 20kg가 쪘죠 잘생겼어 쾌남이야 쾌남 쾌남 이 탱탱한 거 봐 탄력이 다르지 탄력이 다르잖아 얼굴에 그냥 딱 생기가 있잖아 지들어서 그래요 저때 그리고 추웠어요 되게 춥고 저 빙하가 지금 이제 무슨 호수 쪽으로 매일 그냥 조금씩 전진하고 있대 아오 조금씩 알게 모르게? 네 알게 모르게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빙하가 녹아내려도 두두둑 떨어지는 것도 봤고 유람선 타면서 겉에도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위에서 보면 되게 신기해요 모레노 빙하 좀 땡기네요 어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행 다닐 때 칠레가 맨 밑에 남단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산테오까지 오는 크루즈 여행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비싸죠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 음 그런 것도 원하신다면 알아봐 드릴 수는 있다 어 그러면은 아까 모레노 빙하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모레노 빙하 네 뭐 워낙 북쪽으로는 이제 산페드로데 아타까마로 사박도시도 있고 네 뭐 여러 개가 많은데 저는 약간 아래쪽이 좀 서늘하고 좋더라고요 아 모레노 빙하 모레노 빙하 자 음식입니다 이거는 빠일라만이라고 야 이거 맛있겠다 당근이 이거 뭐냐면 칠레 산티하고 수도에 가보면은 예 그 해산물이 거다 유명하잖아요 그게 수산시장 같은 게 있어 한국의 노량진장처럼 예 아 이거 맛없을 수가 없지 홍합탕 같은 건데 전 또 해산물 슬프고요 우리나라 약간 굴국밥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바디감 있는? 어 바디감 있는 제가 먹어봤는데 예 약간 새콤해요 아 식초가 약간 좀 들어가 있어 산미가 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맛 와 그 얼큰하고 시원한 맛 생각했는데 그 맛은 아닌데 먹다 보니까 또 먹을만해 아 맛있겠다 전날 술 이만큼 먹고 아침에 해장하면 또 괜찮습니다 아 확실히 돼요? 확실히 괜찮습니다 오 좋아 좋아 칠레에서 제일 유명한 해장국 중에 하나예요 그릇부터가 네 해장하기 딱 좋은 그 밑이야 그치 그치 신속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서 느낀 게 딱 됐죠 한국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순대국밥 땡겼어요 근데 의정씨는 뭐 뜨뜨뜨미지가 나네요 반응이 별로 안 되게 왜왜 어디서 내겠어 해장하기 싫어 해장하기 싫어 저는 일단 해장국에 모름지기 해장은 얼큰해한다 얼큰해 얼큰한 느낌인데 약간 신맛이 난다는 거에서 벌써 약간 거기서 벌써 약간 식초를 들어간 것 같았어 아니 해장국에 신맛이 난다면 이건 실패한 거 아니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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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또 얼큰하고 또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냉면 같은 거 보면 약간 신맛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감칠맛이라고 해야 돼 뭐 쫄면이나 비빔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맛있음 먹을만합니다 한국에서 근데 아까 한국 음식 정말 잘 만든다고 느꼈다면서요 근데 저는 아직도 별로였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뭐 뭐 어느 요리를 갖다 놔도 난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종수씨가 또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웠을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나죠 뭐 그런 느낌이지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칠레 수사진장 같은 데서 연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숙소가 가서 구워 먹으면 또 기가 막힌다 아 그래요 이렇게 파이거든요 맛있어요 되게 시큰동하시네요 빨리 나 말이나 먹고 싶네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아 맞아요 아니 뭐 음식이 여부러가 갈릴 수 있지 아니 다들 갑자기 그 비난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지 마세요 가면 먹죠 가면 먹죠 물어보는데 아 무조건 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그리고 싫어하면 안 먹고 라미끼리 먹어도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아 있어 있어 그러지 말아 네 와 까수엘라 저거 네 아니 나 이거 옥수수 아니 그러니까 남미 쪽이 남미 쪽이 옥수수로 국물 내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이거를 볼 때 비주얼이 안 좋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옥수수 국물이 생각보다 담백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 이게 이 고깃국 같은데 옥수수가 들어가면 되게 어 그런데 되게 고소하고 엄청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안 냈네 안 냈네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래도 이거 먹어보고 한국에도 이거 넣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이거 맛있어 하긴 옥수수식 식빵 맛있거든 어 나 옥수수식 식빵을 좋아해요 식빵 중에서는 그 누렇게 생겨가지고 비주얼이 보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고기가 푹 삶아가지고 또 부들부들합니다 아 엄청 연하구나 엄청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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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그 갈비탕의 그 연한이야 음 못하는데 질긴데도 여기 연해 여기 연해 이거 내가 찍은 거거든 연했어 아 아 아 느낌있어요 위에다가 살살살 뿌리면은 그쵸? 그치 그치 이게 마약이지 아 고수 들어가 있네 고수 아 근데 옥수수 괜찮다니까 먹어보라니까 아 고수 저는 고수 잘 먹어요 아 고수 이거 그리고 국물 떠먹으면 근데 저는 옥수수를 볼 때마다 아 그냥 옥수수만 따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옥수수를 따로 먹는 거 저는 안 좋아하는데 넣으면 난 맛있었어 아 저는 그냥 따로 먹는 게 좋아서 근데 이게 사실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고기 뭐 감자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당근? 당근인 것 같죠? 당근에다가 고기 이렇게 졸인 건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맛있을 것 같은데 고수만 뺐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고수만 빼면 그쵸 근데 약간 이게 네 맞아요 고수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난 중수 그래서 싫어해요 밥풀은 왜 넣었어요 이거? 어? 밥풀은 왜 뿌렸어요 여기? 글쎄요 밥풀이야 저게? 양파인 줄 알았어 아니 밥이야 밥알 이거보다 더 긴 밥도 있어요 알아요? 밥이 막 이래 아 근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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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가 일부러? 이만한 건 없지 않나요?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이만한 거 있어 이만하다고요? 이거 면 아니에요 밥이 아니라? 아니 밥 면 수준의 아 그래요? 리얼로 진짜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칠레에도 뭐 많은 요리들이 있는데 뭐 엠바나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스페인 요리들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균목적인 거 많이 뺐고 저는 이 탕에 들어간 옥수수가 생각보다 깔끔해서 저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음? 맛있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1회 경유 15시간 생각보다 짧죠? 지금 반대편인데 네 그리고 180만원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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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잠깐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갈 수 있다 1회 15시간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게 꽤 있죠 남미 쪽하고 남미 쪽이 되게 많고 유럽 쪽 처음에 유럽 쪽 한 3, 4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랑 알래스카 네 그리고 이제 나우스 하나 그 다음 뒤에는 라우스 빼고 다 남미 남미 한 3, 4개 유럽 3, 4개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라우스 트리키에 빼고는 좀 다 멀죠 유럽하고 서유럽 중유럽 뭐 남미 이렇게 같이 자 일단 이렇게까지 제가 진베트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 설명을 드리자면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뭐 어? 이건 너무 멀지 않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걸 따지게 되면 아무데도 못 가 진짜로님 바쁘고 당근님 바쁘고 돈도 많이 들고 집에 있는 게 한국에서 먹으면 다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자 여러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재면은 못 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재면은 어떻게 했잖아 또 보냐 또 보냐 그렇지 또 본 맨날 또 보냐 맨날 너무 되지 않는 것도 여행이 중요한데 너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처음에는 그... 내가 그냥 세계에서 그냥 아마존 막 이런 데 있잖아 너무 현실이 안 생길 거고 이거를 하려다가 다 골라다가 절충을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진짜 안 재고 갈 거면 저는 어... 거리 안 따지고 콜롬비아나 페루 쪽 가고 싶어요 아 가보고 싶죠 페루 진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치안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체로 가니까 좀 괜찮으니까 우리 직박이 형 있어 치안 쪽으로는 그래도 혼자 예예 아하하 듬직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한두 한두 명 가는 거보다 한둘 가는 거보다 그래도 여러 명 같이 몰려다니는 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도 덜 맞쌀 수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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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진짜 남미 쪽 괜찮아요 남미 쪽 근데 이게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뭐 이상만 봤을 때는 이상만 봤을 때는 페루나 페루는 오늘 소개해 주시지 않았지만 페루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콜롬비아나 그쵸 예예예 그쪽 남미 쪽 남미 쪽 어쨌든 남미 쪽 일가 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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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리우는 안 가도 될 거 같아요 리우 안 가면 칠레 산페드로 아타까마 산티에고 바테고니아 뭐 때려달라는 거 보여요 엄마 자 준정근님은 저는 좀 가니까 티르키에 티르키에 아 티르키에 요거 좋은 거 같아요 요거 아 지금 사진이 안 보이고 있어 아 요거 아 카파더케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헛가이도 갔을 때 헛가이도 헛가이도 헛가이도의 자연경관이 좋고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그 호텔 옆에 산이 있는데 밤에 케이블카를 타고 와가지고 밤에 하늘을 보는 게 있었어 오 별이 쏟아져 크으 미쳤다 왜냐면 산만 올라가도 그 대기가 그 안 가리기 때문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응 그거 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요거 묶어가지고 요거 묶어가지고 요만하게 뭐지 어 호텔이 있고 응 여기 산이 있고 케이블카로 이렇게 밤에 올라가고 응 낮에는 여기 여기다가 신청한 사람들만 말뚝에다가 주묵허가지고 조그맣게 나는 거 있었어 응 쏘영이는 무섭다고 안 타고 탔는데 요만큼만 해도 마당에서 요정도만 해도 재밌었다 재밌지 재밌지 어 요정도만 해도 근데 이거는 더 재밌을 것이다 어 치이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것도 나름 그 폭력적이에요 근데 이거 대놓고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엄청 필요해요 코닥으로 가면 그리고 일단 또 마음에 드는 게 티르키애가 음식이 음식이 나하고 맞을 것 같다는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달달한거 느낌적인 느낌 요거 쿰피르도 너무 맛있겠죠 그 열기구를 타고 나면 우리 지난번에 번지초프 했던 것처럼 예 탔다는 증서를 줘요 아오 예 그런 거 확인증도 주시고 거기서 또 이름 막 빙고이스로 매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쓰면 되겠네요 예 매직으로 그 옛날 그 그 철물점 영수증처럼 그쵸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잖아 니가 써라 하다가 줄 테니까 니가 써 동굴에서 잘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시간이 괜찮아 시간도 괜찮고 아 터키 금액적으로도 괜찮네 금액도 괜찮고 사실은 뭐 뭐 대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 일대를 다 안 가봤기 때문에 요 일대의 어떤 중동 느낌 좀 강국이잖아요 그쵸 요 한번 가보고 싶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뭐 남미 쪽 얘기했지만 현실 쪽으로 봤을 때는 현실을 어쨌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샘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트리키해도 괜찮고 저는 동남아 쪽 괜찮은 거 동남아 라오스 아 라오스 동남아 쪽 추천드리는 건 제가 라오스 밖에 없고 아니 제가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어 아마존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아마존은 에버랜드로 가죠 아 그러네요 여러 군데를 준비하려다가 좀 약간 절충을 한 거거든요 네 현실판을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약간 우리가 보는 우윤희 같은데 사실 언제 그 몇십 시간 걸려서 갑니까 사실 뭐 태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일본 뭐 이런 데 좋은 데 많잖아요 중국 이런데 네 여기는 일단 다 뺀 이유가 너무 가깝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조금 여행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뺐는데 만약에 너무 멀다 싶으면 그쪽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근데 나는 일본 다 같이 일본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아 그것도 재밌죠 어딜 가도 재밌죠 제주도도 재밌죠 이건 어때요 어떤 거요 라오스로 하고 편도로만 가요 거기서 뭐 부루마부래요 뭐예요 그래서 질린 사람 먼저 다 가는 거 돌아가 질린 사람만 돌아가 편도가 좀 비싸긴 한데 심적으로 어 좀 약간 아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가 있잖아 이건 어때요 가서 게임을 해요 응 지면 놀고 싶어도 돼 돌아가 아 돌아가요 서바이벌 게임이네 어 바로 그냥 어 나는 여기서 태국 가면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안 돼 바로 그냥 한국행비 얘기 인천 어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어 좋아 그래서 편도로 가는 게 포인트다 나와서 편도로 가서 좋아요 남아있을 사람은 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세 달 살기 진짜 빠져서 몇 달씩 사는 애들도 있어 직발견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이제 업과? 업장을 차려도 괜찮을 수 있어 진료소를 차려도 응 벌이는 한국보다 좀 줄겠지만 뭐 재밌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또 치과로 성공할 수 있잖아 성공할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가 또 치과 의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실력 있는 치과 우리나라 치과 기술에 또 띄어도 세계적이래요 세계적이죠 말 그대로 닥터케이가 되는 거지 닥터케이가 되는 거지 닥터케이가 명의로 소문나고 닥터케이가 되네 그리고 거기서 하면 무면허니까 진짜 닥터케이지 하하하하 그러네 거기 가면 뭐 우리 한국에서만 허락받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방송하시면서 현지 또 하나 같은 팀도 응원하시고 아 그렇죠 또 응원할 수 있고 라오스에도 있을 테니까 그럼 뭐 단군님은 오늘 소개한 것 중에 라오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트리키에도 10시간 정도면 갈만한 것 같아요 하와이 갈 때 몇 시간 걸렸어요? 아 거기도 10시간 걸렸어요 거기에도 10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따지면 트리키에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국적이고 트리키에도 되게 이국적일 거 아니야 되게 이국적이야 그리고 나름 터키 쪽도 스포츠가 좀 있어가지고 극영할 게 리극하잖아요 리극하잖아요 터키에 김현경 선수가 배구 하지 않았나요? 배구 그쵸 축구도 리극하고 맞아 김민재씨 갈라타사라이 네 김민재씨도 있고 거기가 축구도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뭐 혹시나 뭐 부족하시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을 또 가까운 지역으로 불만 아니 가까... 불만 없어요 불만 없고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거는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양평 강화도 이쪽으로 안으로 그쪽도 괜찮아요 최고 가까운 거 일본 베트남 태국 동두천 일본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우리 집 우리 집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네 이국적인 곳에 그냥 딱 그... 우리끼리 떨어져서 노는 게 재밌는 거지 그치 뭐 어디를 가서 꼭 간다 보다는 누구... 원래 항상 제가 여행은 항상 그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맞아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저도 막 남미 먼 거 안 돼 굳이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여행은 가는 것도 재밌지만 이... 보면서 상상할 때가 더 재밌거든 아... 준비할 때 그래서... 어... 볼리비아 우유의 소금 삼아 또 가라면 어떻게 가냐 내가 다시 근데... 보면서... 와 이런 데 있다 나중에 가... 혹시 기회되면 갈 수도 있잖아 알리스카도 그렇고 저는... 나중에 진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남미 쪽은 한번 가보고 싶게 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또 가도 돼요 저는 남미? 남미 좋아요 좋아요? 죽기 전에 한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가면 너무 힘들어 지금 가서 우리 죽기 전에 가서 데스로드? 거기서 그냥 직전에 명의로 내가 알아서 죽기 전에 스스로 그러면 이게 볼리비아 산적도 한번 보고 저거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걸 한번 내릴게요 수신호 퀴즈 어? 제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알차인데 알차요 어 알차죠 이걸 갖다가 퀴즈를 한번 내들어갔어요 몇 개만 할게요 몇 개만 자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죠 내가 어느 나라인지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손동작이 되게 웃긴 것도 있고 되게 일반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어 따봉 따봉 우리나라에서 넌 최고야 하지만 이게 어... 뭐 이탈리아나 호주 이란 그리스 등에서는 좀 다르게 쓰인다 다르겠어요?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 나쁜 놈이라고 욕일 걸 내가 본 거 같아 너 작다 너 작다 아아 요정도? 아 작다 아 그거는 이게 아마 욕일 거야 어느 곳에서 욕이라고 들었어요 작다 뭐요 뭐요 작다 그냥 7차례 반대니까 비슷해요 초반에는 좀 맞추기 쉬워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지금 너한테 진짜 심한 욕하는 중이야 아주 심한 욕이랍니다 아 브라질에서도 여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여기일까 하는데? 이게 그냥 표현이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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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릴 때 아 뻑퀴 달리지 이렇게 참 나 이렇게 할 거 같아 딱히 자 여기까지 뭐 자 다음 표현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는 이제 브라질, 멕치코, 러시아, 터키, 독일링에서 아 요거? 오까네 오까네 많이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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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게 오까네 요거 같아요? 이것도 나쁜 의미겠죠 나쁜 의미에요? 왜냐면 이게 나쁜 의미이면 이것도 나쁜 의미 단군님이 아까부터 맞출 때 약간 약간 이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네 아 그럴 수 밖에 없지 그치 그치 오케이 침착맨님은 돈? 근데 무슨 욕일까? 돈? 너 눈 하나 그냥 없애버리겠다? 좀 성적 성적인 욕이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인 어? 맞아요 아 성기 성기 이게 성적으로 되게 모욕하는 왜냐면은 인류의 공통 그 코드는 다 그 성적인 걸로 모욕을 주려고 해요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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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 성적으로 그게 가장 수치스럽거든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고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저도 이거는 추측인데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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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약다? 약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또 이제 서양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런가? 나비 쪽은 아 그래 나는 여성기 여성기를 아 막 이렇게 모욕 여성기는 그런 식의 모욕이지 않을까 여성기는 이게 뭐 나쁜 의미가 뭐야 몰라 뭐 모르겠는데 막 그런 괜히 막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기분 나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응 자 이거 이거는 좀 지금까지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독특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많이 쓰는 저건데 이게 이거요? 응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락큰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락큰롤 이거 아니야? 이거 낙마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맞추기 어려울거야 어려워? 이거 이거 아 이거는 박쥐 너 배트맨이지? 아 너 배트맨이지? 손가락 잘라버린다? 손가락 잘라버린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것 좀 맞추기 어려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어 어 잠깐만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약간 욕쪽이에요 욕쪽인데 상상하지도 못할만한 욕 이거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근데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봐도 이게 왜? 전 아직 이해가 잘 안돼요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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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달팽이 같은 놈아 이거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마치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지금 네 아내한테 욕하고 있어 아 이런 의미래요 네 아내한테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나 이거 네 아내한테 욕하는 거야 어 그러면 정수 씨 면역이네요 어 전 약간 아니 근데 표현이 욕하는 건데 욕하는 건데 어떤 욕인지를 모르니까 나 네 아내한테 욕하는 거야 심하지 않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내 멍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런 개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어 근데 요렇게 안 나오고 욕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와닿진 않네 우리나라 욕은 배우자를 욕하는 게 없는 거 같아 그치 맞아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부모 욕 뭐 성적으로 하는 욕 그렇죠 뭐 그런 욕인데 배우자를 욕하는 게 있네 약간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네 와이프 뭐 바보 똥개 멍청이 뭐 이런 느낌인가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아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제가 요런 거를 터키에서는 되게 어 만두 먹고 싶다 칭찬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게 되게 나쁜 욕이래요 이건 퀴즈를 이건 아까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되게 입에 담지 못할 손으로 욕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 입에 담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담지 못하기에 손으로 욕하겠다 지금 순화해서 말하는 거 아니면 거기 뭐다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아 거기 뭐라고 안 나와있어요 입에 담지 못한 것만큼 나쁜 말이기 때문에 난 손으로 욕하겠다 그러니까 정수씨도 잘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요게 궁금해 어떤 뜻인지 어떤 뜻인지 아 어떤 뜻인지 아까도 이게 뭐 네 아내에 대해서 심한 욕을 하고 있다는데 뭐가 어떤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의미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드라마 날 때 이런 삐이 삐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더 깊고 해석을 알고 싶은 거지 팔꿈치를 툭툭 채는 애 니 팔뚝 굵다 니 팔뚝 굵다? 이거? 이거? 야구수신호 자 이거는 뭐냐면 멕시코인한테는 이거 짠돌이 같다 너 아 너 짠돌이 같다 이거를 말 대신에 오 정수 정수는 진짜 이거지 와 정수 우와 오 오오 오 오 오 오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겁니다 뭐야 그게 파이팅 아냐? 파이팅 아냐? 우리나라에서 파이팅이죠 멕시코 오스트리아 이거는 너 약한 남자 약한 남자? 아 조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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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나쁜 말이에요 우리나라 파이팅이잖아 너는 멍청하다 외국에서는 이게 추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너 얼굴 되게 작다 머리 작다 이러면 되게 좋게 들이치잖아요 외국에서는 너 머리 되게 나쁘다라는 뜻이라 너 머리 얼굴 되게 작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 내용적이 작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대가리 같은 느낌 작다 조두다 그쵸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몇 개 안 남았어요 한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되게 웃겼는데 이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저건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행정인데 턱을 이렇게 톡톡 치는 거 이탈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쪽에서는 너 밤길 조심해 아니에요 돌리고 싶다 너 아구창? 야 너 밤에 이거 조심해 어 너 아가리 아가리 조심해 너 아가리 조심해 종수야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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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담지 못한 욕들 하고 있네요 자 하하하하 이거는 무슨 욕이냐면 당분님 네 너는 잘생겼다? 너 되게 재미없다 아아 너 되게 재미없다 아 노잼 아 노잼 아 아 너무 노잼 막 사장 없이 터돌 찍고 치는 거 막 사장 없이 하면 진짜 노잼? 진짜 노잼 아하 하하 하하 아 노잼 하하 하하 이제 마지막 게스처입니다 이거 보고 내가 나 빵 터졌어 이거 좀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리스나 파키스탄 사람들을 이렇게 않게 해도 하하하하 심한 욕이에요? 아니면 웃긴 거예요? 좀 유쾌한 거예요? 어好好 하하하하 매우 주의해야 된대요 근데 되게 어이없어 멈춰 이건 뭐냐면은 바보 부처님 아니야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해 이거 못 맞출 것 같아 한번 여러 가지 걸 해보세요 이거 힌트 좀 주세요 힌트를 주더라고요? 진짜 이거 듣고 나면 이게 왜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미친 소리 같아 니 얼굴 갈렸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얼굴에 갈려지는 것 같아요 너 못생겼다 아니야 얼굴이 들어가 니 얼굴 봐라 얼마나 못생겼는지 거울 보라고? 니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니 앞 니 지금 왔고 봐라 왔고 꼬라 칭찬미 맞고 꼬라지 마라 아침마다 거울 보냐 이러면서 근데 얼굴에 관련된 욕인데 이게 얼굴에 그게 아니라 제가 바로 말씀 드릴게요 절대 못 맞혀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리스나 파키스탄 사람들에게는 니 얼굴에 똥을 퍼부을 거야 되게 모욕이네 아 이거다 여기서 똥이 나가는 거야 니 얼굴에 똥을 퍼부을 거야 똥발사 똥발사 나 니 얼굴에 똥 퍼부을 거야 오오오오 그러면은 같이 같이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같이 거울 반사 난 이제 니 얼굴에 똥 퍼부을 거야 그럼 아이언맨 나왔을 때 되게 불쾌했겠네 어 그럴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할 때는 니 얼굴에 똥을 두배로 퍼부을 느낌인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리스나 파키스탄에서는 이렇게 하면 난 니 얼굴에 똥 퍼부을 거야 조심해야겠네요 아 막 막 파키스탄 갔는데 햇빛이 쬐요 이러면 모욕을 하는 거 이렇게는 모르겠어 이렇게가 눈부셔서 눈부셔서 했는데 어 막 약간 앞에서 자동차가 빛을 비치는데 어? 이랬는데 자동차에도 기사가 내려가지고 막 싸워 채딩창이 나왔는데 스파이더맨은 아내 모욕이라고 아 그러네요 약간 이런 어떤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고 아까 터키에 이거나 또 멕시코 쪽에도 이게 달랐으니까 이런 걸 갈 때 알면 또 좋지 않을까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제 컨텐츠를 준비한 게 마무리가 됐는데 벌써 6시인데요 벌써요? 네 몇 시에 시작했죠? 저희가 그 밥 시키는 데에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2시에 밥을 먹었고 3시에 밥을 다 먹었고 3시부터 3시간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는 어 많이 할애를 못할까봐 걱정을 했던 게 어느덧 우리가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했다고 아 그러네요 참 힘들어졌다 이겁니다 크아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선생님이 됐다는 뜻입니다 음 1박 2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 그래서 무박 2일이라는 얘기 저녁을 한 해 만에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저녁 한다니까 아 저녁 무조건 간다는 얘기 간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밤을 한 해 안 하냐의 문제지 그럴 때는 제가 준비한 거를 후순위로 해서 아니요 제가 준비한 후순위로 해도 돼요 일단 아직 제 컨텐츠 안 끝났어요 어디 갈 거예요 그래서 터키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가면 어떻게 뭐 뭐 할 건데? 터키 터키? 트리키에? 트리키에 트리키에 뭐 있어? 터키랑은 못 알아들어요 트리키에? 트리키에 뭐? 갈 거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행을 어디로 갈 건지 너덜에 갈 건지 아 그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니까 다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가게 되면 나중에 또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 왜냐면은 우리 셋이 갈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가서 간다 그러면 또 가 우리가 선발로 가서 갔다 오고 기다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와라 가면 만약에 터키 뭐 아니 그니까 지금 당장 뭐 대충 언제쯤 그냥 터키 터키로 하면 터키로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본인은? 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그냥 아니 그니까 본인도 의견이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가고 싶은데 제가 짜온 거예요 그니까 저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본인은 어디냐고요 저 알래스카 나 사냥 아 사냥? 사냥 3종 세트? 어 그럼 종수씨는 그 사냥 3종 경기? 나한테 물어봤잖아 나는 아 그니까 알래스카 알래스카 그... 어... 아 나 트루키... 나 뭔 말 하려고 하는데 아 어 트루키에서 물담배가 있잖아요 어 있어요 그거는 체험해보는 건데 담배로 치나요? 흡연으로 치나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아 관광 상품으로 체험해 주자 관광 상품으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담배를 할 수 있지만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어... 그거... 아 이거는 체험이니까 체험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물담배 위험한 거 아니야? 물담배는 그냥 담배 같은 건데 물 해가지고 하는 거라 아 그래? 아 뭐 마약 같은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있지 않아? 물로 하는 거 있지 않아? 나쁜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거 한국에서 사는 데 있어요 아 그래? 뭐 여기 막 통에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데도 있어요 달달한 맛도 있고 아... 그냥 담배야? 자 뭐 그럼 어떻게 해보고 나중에 저희 길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디 뭐 시간 맞춰서 한번 한국님 그때 하와이 못 가서 아쉬워했으니까 네 뭐 가지도 하죠 음... 왜 안 당기세요? 아니요? 너무 좋죠? 네 날짜를... 음...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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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만약에 뭐 알래스카 갈 거면 그때쯤에서 오로라 가도 아... 아 근데 트리키에라면 너무 먼데 아 트리키에? 트리키에로 정했잖아 이제 아 트리키에 정했어 정했어 아니 아니요 미련 있어요? 저 다 좋아요 근데 낚시라는 건요 VR로 다 그냥 간편하게 갖춰졌을 때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막상 가는데 안 잡히면 막 이거저거 하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런 낚시나 이런 거를 혼자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정확한 목적성이 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과 은견 충돌 없이 그냥 그것만 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혼자 여행가니까 오히려 편해 차라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 딱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아니 근데 그거는 한 명 갖고야 되는 게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내가 려 너 이만한 걸 낚았어 응 자랑은 해야 될 거야 못 잡아놔 낚거든 그거 데리달라 끼거든 그 자랑은 한 명하고 또 가가지고 어 촬영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둘이서 가면 돼 그러면 일단 터키로 다음에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터키 쪽으로 이제 의견이 조금 모아졌고 트릭게 트릭게 같이 가는 사람은 찍어주는 사람은 어 그 그 뭐지 일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아 일고 의견은 내 맘대로 아 의견은 내 맘대로 고용 돈 주고 그래서 촬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래스카는 제가 여러분과 가는 건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양보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훈훈하네요 티르케 티르케 면밥 한 찌르케 만약에 카파도키아 이렇게 하면 일주일은 빼야돼 더 빼야돼? 더 빼도 돼 왜냐면 거기가 좀 멀어 이스탄불 볼 거잖아 아니 그리고 보니까 경비도 꽤 많이 드네 경비 솔찬이 들어 경비 솔찬이 들어 근데 뭐 남미나 이런 쪽보다는 좀 덜 들거야 그 어떻게 안 돼요? 바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보면은 그래도 침창민 님 거의 연예인이잖아요 아 연예인지 연예인이시고 뭐 그런데 어떻게 뭐 안 돼요? 볼돼 되죠? 아 그럼 되지 충분히 되죠 아니 뭐 뭐 한문권이라서 에스 말해서 이렇게 에스 아 협찬? 네 협찬 제한? 협찬? 협찬 제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는데 괜찮아요? 아 피곤한가요? 많이 좀 그 해야될텐데 그럼 한번 논의해보죠 아 우리끼리 공짜 거도 있어요 사실 협찬을 해주는 이유가 뭐거든요 그건 맞아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 영상도 찍고 찍고 해야될 거 아니야 그냥 공짜 그냥 우리끼리 돈 내고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컨텐츠 아니 그 마무리 종수씨가 좀 아 제가 이것도 한번 난 perché 종수씨가 또 우리를 위해 한번 그럼 저도 제가 또 해드리니까 홍 determin Grad이라 좀 하시고 베드라쥐 MT에서 그 개막전으로 할거야 밸런스보드 할거 아니야 진사람이야 경비대죠 에이이이 아 밸런스보드 경비 너무 심해 과하다 두모치하다 저희가 요새 너 요즘 많이 했다고 너 계속 너 연습도 하고 한 달 동안 좀 많이 했잖아요 너 잘 못해 저거 하는거는 에이 내가 다 봤는데 네 하는거 다 봤는데 방송에도 맨날 하고 있던데 에이 너 너무하네 하루만 연습하면 똑같아 에이 과해요 과해요 아 잠깐 운동신경이 없어서 에이 과해요 난 안할거야 난 싫어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고 저희끼리 나중에 논의해서 가게되면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뭐 또? 에이 먹는거 다 좋으니까 에이 먹는거 다 좋은거에요 조수씨가 한번 누가 먹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뭐 화장실 갔다오시죠 아유 아니요 화장실 안가? 아 좀 쉬죠 아예 단체로? 단체로 쉬기 한 5분만 쉬죠 갔다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갔다오세요 왜요 어? 어? 의정씨 나이 늘었다고 밖에 좀 비오고 그러니까 삭신이 좀 쑤시고 좀 그런거 같은데 아 늙었어 늙었어 늙게 끝나가지고 잠을 늙게 잤어요 잠을 한 3시간?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좋은거 같은데 날씨가 좀 안좋아가지고 그럼 지금 5분이니까 10분까지 마실까요? 아 좋아요 다같이? 6시 20분에 봅시다 15분? 여러분 이게 뭐였지? 너 짠돌이다 너 아니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15분 뒤에 오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야 내가 너무 오래했다 오래하면 좋지 고마워요 그러하고 오해 왔다 morning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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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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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확. 또 지각이야 또. 어? 기다리.. 어 저기 빨리 끝났어요. 전화를 안 받았어. 하고 오세요. 하고 오세요. 아냐 하고 오세요. 하고 오세요. 이따 또 나갈 걸로. 아 하고 오세요. 아 해 왜 해. 아 싫어. 됐다고 내가 안 한다고. 아 나. 아 니가 없어요. 욕하지. 해. 언제부터 니들이 나 없을 때 욕했냐. 자 커피, 커피 드려요? 종수씨 커피 드려요? 커피올리 안 커피올리 커피없으면 안 줘 커피커띠 오늘 늦게까지 뭐 해야되지 깡까라깡깡깡깡깡 아직 뒷목이 너무 아퍼가지고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뒷목이 자꾸 아파가지고 아 저번에 종수씨 롤 관전하는 거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왜왜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근데 이거 많이 훔쳐서 그래 아아아아아악 차가워 아아아악 아니 좀 참아야 돼 이거 나무 되게 시원해 힘 빼 아아아아악 힘이 어떻게 안 들어가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파 진짜 아 진짜 아파 아아아악 야 여기 너무 뭉쳤다 야 여기 튀어나왔다 야 와 말이야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야 안 되겠다 의중이 마사지 한 번 야 잡았다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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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 풀어줘야 풀어줘야 돼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의중아 이거 너 너 이거 심각해 이러면 안 돼 와아 더해 더해 풀어 오늘 다 풀어 다 풀어 다 풀어 힘이 쭉 아아아아아악 야 아픈데 힘은 어떻게 풀어 하하하하 아 힘 빼면 돼 저기 편해져 아아아악 하하하하 아 니가 너무 반 번 쳐도 제대로 못하겠다 아 진짜 아파 그렇게 세게 안 했어 너 니가 많이 뭉친거야 아아 근데 시원하지 시원해 아 내가 많이 뭉치긴 했는데 아 너무 아파 아 그래 안 한거다 같이 좀 괜찮지 아 안 한게 나 아 그래 너무 아파 아 한게 나 간달프 더 블랙님 20개 구독 선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개 구독 선물을 내가 저분한테 물어봤다 왜 간달프 더 블랙이냐고 간달프가 흰색 옷 입잖아 근데 화이트는 뺏겼대 아이디를 누가 먼저 했대 아 그레이도 있잖아 간달프 그레이 그건 안 물어봤네 원래 회색으로 시작해 아 그래 간달프 회색이잖아 원래 아 그래서 백색으로 하는게 각성하는거야 백색이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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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여기 뭐 뇌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간달프도 그레이 종수가 첫 잔 먹고나서 변함 근데 얘 여기 여긴 한 번 만져봐 어 다들 이렇게 어깨축지가 있잖아요 얘 여기가 튀어나왔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 말이 안 돼 지금 이거 한 번 하지 그만해 아아악 아하하하 시원해 시원해 참아 참아 우지가 참아 아 여기도 여기도 엄청 엄청 아니 근데 이게 힘을 주면 경직돼서 몸이 안 풀려 아 진짜 아파 아 아파요? 아파? 아 괜찮아 풀리는 거 그래 아 어깨축지가 너무 아파 하하하 어깨축지가 너무 튀어나와 이게 제일 좋은건 뭐냐면 엎드려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꽉꽉하면 진짜 시원하거든 우와 진짜 아픈데? 어깨축지가 튀어나와서 그래 어깨축지가 니가 너무 무쳐어 니가 스트레스받아 일을 너무 유중독 아니야? 너무 유중독이야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자세가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이 하니깐 안되겠다 이거 치우고 눕히자 아니아니 왜 아니아니 오늘 또 아니요 이번주 일정 많잖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상태를 할 수 있겠어? 소화할 수 있겠어? 옛날에 어떤 무협만화 같은거 보면은 이게 다쳤을 때 앞에 앉혀놓고 무릎으로 뒤에 댄 다음에 뚜둑 하면은 앞에서 뚜둑 하면서 뭐지 이거 지금 여기서 내가 눕는 순간 오늘 난 끝난다 근데 그 대신 무조건 버텨린다 잠깐 아프고 맞아 시원해요 계속 하잖아요 좋잖아요 아니에요 디스크 터진다고 전문가분한테 받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걱정 많다 디스크 터지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질짐어린 걱정이 터질 정도는 아니고 디스크 병원 가라고 병원 가야지 나중에 마사지도 잘하시는 민수님 계시면 한번 마사지 민수? 어 눕히고 제가 누워서 받아볼게요 진짜로 침창민씨도 한번 받아보시고 병원씨도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거기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가라잖아요 태국에서 왕실 마사지를 배워보려고 했어요 안 배웠잖아요 네 많이 받아봤어요 그 계두님이 철민수십님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저 들었어요 철민수십이 아니라 차돌짬뽕이라고 맨날 하시는데 차돌짬뽕님 차돌짬뽕님 알면서 일부러 차돌짬뽕님이라고 제가 봤을 때 언제분 자리를 특강자리를 한번 마련해볼까요? 아 저 좋아요 옆에 그 여기 한분이 계속 그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호민이 형이 맨날 앉아계시잖아요 호민이 형 계실때도 안계실때 아니 저는 진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계두님하고 저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해서 언급도 했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제 그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혹시 이상한 소리에서 또 방해될까봐 당분님도 맨날 제가 뭐라고 하면 화내잖아요 근데 계두 선생님은 화 안내요 저 같네요 우리같은 사람이야 아니 저는 정수씨한테 화하는 적 없어요 방송이니까 이런 거지 우리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계두 선생님은 이해심이 많으셔가지고 좋아하셔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런 막 되게 화나실까봐 아니 허허하셔 나보다 더 쓸데없는 소리 할까 그래요? 얘 진짜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분 뭐 나중에 뭐 혹시나 추천을 드리면 괜찮으세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중에 생방송으로 봤어요 아 아 저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생방송으로 봤어요 나 그때 게임했는데 아 괜찮아요 나 기차역 스토리했는데 그것도 다 과학기술의 발전 주시는 거니까 누가 카톡방 단톡방에 누리호 지금 발사한다고 올려져가지고 바로 들어가는데 30분 넘게 나 기차역 스토리였어요 아 괴도님 방 그 그때 양자역학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응 그거를 이해해보려고 맨날 차에서 듣거든요 오기호처럼 응응 그래서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적 친밀함이 좀 있어요 네 하도 봤어 친해진 거 같아 고양이를 던져보면 알아요 하도 봤어 어 고양이를 던져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괴도 선생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었어요 아 이렇게 옆에 응 다른 분이 계속 바뀌고 괜찮으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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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좋죠 괴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아 차라리와 던가베 어? 아 저 친구에요? 어 그 친구 83라인이야 아니 근데 되게 똑똑하시네요 아이큐를 종수씨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니가 너 맹사야 에이 종수야 너 맹사 에이 그분 아이큐 검사하면 270만원 있어 아니 괴도님도 하도 얘기하겠지만 에이 뭔 소리야 야 괴도님은 헝그레에 무슨 못했어 아 하스는 내가 좀 낫나 그럼 도리토 쓰는데 똑같이 못받았어 아 맞네 자 이래도 의미가 없네 그래서 다음에 뭐 너무 좋죠 저는 괴도님 방송을 보면 참 사람이 말을 스마트하게 하는구나 아 서윗하게 또 스마트하고 서윗하게 똑똑해 억양도 좋으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의중씨꺼에 한번 Yeah Yaх 너무 기대된다 의중씨꺼 의중씨가 어제 단독밖에 힌트를 주셨는데 흰트가 아니라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다 익혀왔잖아요 가운데로 아 선물도 있는데 사실 해줘요 오 오 오 오 오오 제가 원래 이제 게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벌칙으로 엉덩이 쭉착이나 하다가 너무 이제 단군님의 멍든 succeed 엉덩이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상품으로 살짝 바꿨었거든요 그렇죠 가끔씩은 이렇게 뭐.. 체벌과 포상이 있는 게.. 당근 엉덩이 피멍 든 거 보고 수달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 웃었어요. 아 근데.. 아 이거 뭐야! 실제로 제가 방문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때 이래서 너무 죄송하다. 제 것까지 사과했어요. 제 것까지 사과했어요. 아 진짜 다 했죠. 너무너무.. 근데.. 자기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또 해주세요. 이거 맞아서 난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다시 하자고 그러니깐 또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직접 진짜.. 진심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재밌었다. 자기가 찍었대 그 사진. 웃겨가지고. 내가 찍었겠니? 그만할까요? 또 할까요? 아니 저는 이제 상품으로 준비해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은 저 사실 다른 걸 준비했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제가 따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아 큰 건데? 뭐 파운 포인트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누가 알려줬어 이걸 해봐라.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이거 하잖아 간단하게. 어차피 종수씨가 또 푸짐하게 준비해보셨으니까 간단하게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라이엇게임이라고 네. 라이엇게임. 거짓말하는 사람 찾는 거. 오 나 되게 못해. 아 나도. 나 거짓말 정말 못해. 근데 보셨죠 영상? 아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근데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아 편해요. 카테고리 알려줘. 예를 들면 음식 카테고리 중에 오 맛있어. 예를 들면은 뭐 음식 카테고리에요? 어 예를 들면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 명한테 김치찌개를 줘요. 네. 근데 한 명만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줘요. 아싸. 아아. 너 못 먹는 거야 인마. 그러면 본인은 모르겠죠 뭔지. 네. 근데 음식이란 건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린 김치찌개란 건 알죠. 그래서 눈치껏 같은 얘기랑 어 직장면 해봤다는데? 어. 해봤어? 나는 그거 해봤어? 아 그래? 아. 마피아라고 같이 그 단어를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아는 게임이네. 아 아는 게임이요? 오. 위에서 패스. 망했었어요 그때? 망했다는데? 그게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 스님이었어. 응. 그리고 한 명은 직업이라고 되어있었어. 응. 근데 여기에 그 마피아라고 안 써있잖아. 그니까 난 스님을 보고 스님 안에 궁예, 성철스님, 뭐 뭐 뭐 뭐 뭐 해초 뭐 뭐 많잖아. 그니까 난 그 더 작은 범위가 있을 줄 알고 스님 보자마자 내가 마피아인 줄 생각한 거야. 아아아아 범위라는 건 상대적이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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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써줬구나. 제가 아는 건 뭐냐면은 아예 안 적은 거야. 마피아인 줄 알게. 본인은 안 써요. 그래서 난 마피아인 줄 알았어. 예를 들어 김치찌개면은 우리 둘만 김치찌개라고 적어줘. 응. 그럼 본인은 우리가 이런 거 이게 말하잖아. 설명해 그러면 한국 음식입니다. 어. 뭐 대중적인 음식이죠. 어 대중 음식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어 이거는 뭐 얼큰해요. 응. 그러면 대충 눈치로 얘기하는 거야. 뭐 하겠죠 그럼. 뭐 해봐요. 어 네. 만약에 모른다고 지금 모른다고 지금. 모른다고. 아 이거 뭐 떠먹으면 맛있죠. 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두 바퀴나 세 바퀴 정도 돌아. 근데 맞추는 거야. 누가 지금 라이언지. 근데 내가 이걸 봤는데 그 영상에서는 네 분이 하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세 명인데 한 명이 적어줘야 돼. 누구. 마피아고. 적어. 마켓으로 태아 씨가 적어준다고 했을 때 한 명을 찾는 건데 그래 해보자. 태아 씨가 적어줘. 아 나 적어준다는 생각을 못했네. 난 누가 적으면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치 한 명은 나가야 돼. 우리가 적으면. 맞아 맞아.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래서. 그. 제가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 선물 큰 거 온다.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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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야. 뭔데. 야. 선물은 항상 설레지. 원래 이건 선물이 아니라. 컨텐츠로 하려 그랬어요. 어. 컨텐츠. 어. 뭔데. 먹는 건가. 어. 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어. 어. 재밌겠다. 연예인. 뭐. 배우. 맛있겠다. 아. 내가 오늘 핸드폰에 뭐. 이거 저거 많이 적어놔서. 네. 분명한 테만 적어도 돼. 제가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야 뭐야. 학족이야? 아. 아. 내가 오늘 핸드폰에 뭐. 어. 뭐야. 원래 이거를 제가 복권이다. 하려고 그랬어요. 미쳤다. 나 이거 당첨되면 주기 있어? 아 옆으로 가봐. 같이 붙어. 즉석복권을 제가 어머 너무 좋아 이런거 즉석복권이 원래 종류가 3가지래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만 사왔어요. 오오오 이게 사실 1000원짜리를 받아도 1000원 이상의 쾌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1000원짜리 같은 경우 1등이 5억. 5억원? 5억원. 8장 들어있습니다. 전체에서. 의중씨가 상품을 저 줬어요? 근데 긁었어요. 5억 나왔어요. 달라고 할거에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눈이 봐야죠. 우리 셋이 더 힘든데 나왔다.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거에요? 아니면 그냥 오롯이 그냥 보내줄거에요? 그냥 먹고 가라 나누죠. 나누는데 제가 어쨌든 준비했으니까 저한테 조금 챙겨주세요. 일단 뽑은 사람만 긁어서 나온 사람에게 가장 많은 걸 주고 이러면 어때요? 긁어서 나온 사람 3억. 아니. 비율로 말해야지. 3억이 아니라 5억이고 1등이 2천만원도 있어요. 만원도 있어요. 60%? 20%? 20%? 그럼 가져온 사람과 똑같네요. 가져왔으면 상품을 주려고 내가 뭐 김 줬다고 뺏어먹었냐? 아... 논리적이었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제가 집에가서 할게. 동일인데 어리도 없이 잠시만. 어깨가 웅장군. 아아악! 아아아악! 아이고아이고. 쉬었네. 어때? 3대 1대 1? 어. 3대 1대 1? 귀찮아요? 괜찮아? 오케이오케이. 아. 쉬었네. 진짜 아픈가 봐. 진짜 아픈가 봐. 다행이에요. 카메라 있을 때 해서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야. 네, 그리고 2천원짜리도 있는데 2천원짜리는 1등이 10억 2천원이 나와도 3대 1대 1 2등이 천만원 3등이 110만원 2천원짜리 만약에 나오면 3억 2억이요 근데 원래 제가 이거를 그냥 이거 잔뜩 사서 이걸 그냥 긁는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요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무 단순하잖아 그게 재밌지 시스템도 있어요 아 그거 생각해서 시스템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안 쓰고 나 가끔 집에서 해 그래서 이것보다 원래 더 많이 샀어요 저도 최근에 복권방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엄청 샀어요 이거 탈러스 처음으로 쏘영이랑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이거 이것만 할래요 그럼? 좋아 좋아 아 쏘영이가 미친듯이 뽑을 게임은 한 번에 하니 2천원짜리만 계속 뽑을 미쳤다 미쳤다 게임은 다음에 하죠 아 게임을 하고 일단 이거는 선물 주머니 넣지 마요 아 난리야 알았어 줄게 여기다 올려놔요 공장한테 내가 그냥 가지고 가든데 아 이거 상금인데? 아 내꺼야 이거 빨리 빨리 올려와 하지만 에이 선물로 갖고 왔는데 이거 당근님 에이그 이거 근데 이거 에이그 상금으로 갖고 왔으니까 경품으로 갖고 왔으니까 다 뿌리고 갈 거죠? 아 뿌려야지 설마 이거 뭐 몇개 좀 그랬어요 본인 콘텐츠를 쓸까 이거 다 뿌리고 갈 거죠? 뿌리고 갈 거잖아요 그쵸? 나오면은 당연하지 당연하지 3대 1대 1 3대 1대 1 긁은 사람이 3이야 그니까 나는 정수씨가 나와도 난 게이들 어 그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거죠 3대 1대 1 하지 말고 어 제가 그래도 사온 거니까 저한테 좀 챙겨주세요 챙겨줘요? 네 그거 3대 1대 1 3대 1 음 이렇게 하죠 생각한.. 뭐 생각한 바가 있을 거 아냐 어 근데 그거를 알아주세요 나올 확률이 되게 희박해요 희박해져요? 근데 그거를 안 나올 확률이 높으면 거의 그냥 0.1%를 상장해놓고 소임배 될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18남자 될 거예요? 거의 안 나와 니들이 너무 심판한 줄 아니었지? 아니 의중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의중씨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야 나온 거 가지고 딱 3등분 합시다 어? 개이득인데? 나온 걸로 3등분? 그냥 누가 나오든 어? 어? 세금은 내는 거지 아 참 세금 감성 없네 국세청에서 경제 싫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요? 3이네요? 아니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은 3대 1대 1이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좋다 야 진짜 사실 의미 없거든 이거 3대 1대 진짜 될 수 있어 나 될 수 있어 진짜 의미 없어 진짜 의미 없어 5억 나오면 될 거야 5억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의용 없어? 이 녀석 안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10억도 나올 수 있어 10억으로 10억으로 야 그럼 이거 되면 남미 가냐? 알렉스카? 가야죠 가 가 가 가 가 되면 우윤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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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멀잖아 우윤희가 제일 멀어 우윤희가 제일 멀어 소금도 퍼오지 마 어 퍼오지 마 양색사인데? 거기까지 가면 소금도 안 보기 힘든데? 소금도 안 퍼 야 거기까지 가면 소금도 한 번씩 퍼오는데? 그래도 안 퍼 동전 있어요? 동전? 이따 파야지 이따 나누고 자 왔어요 아 저거 오셨구나 문제 문제 왔어요 자 이거는 확실히 해주세요 몇 장 뭐가요? 몇 장 주는 거 아니야? 야 맞아 왜 주머니에 넣어요 경품이죠 아 은근슬취 자기 주머니에 넣네? 내꺼잖아요 아 뭐 네꺼야 성품이 우리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죠 병풍 우리의 것이죠 야 내가 그때 김 갖고 와서 너한테 한 장 달라고 그랬냐? 아 그쵸 맞는 소리죠 오 울겁네 정수 씨 맞는 말 말하죠 참나 자 우리의 것이니까 몇 개 할까요? 이거 일단은 천 원짜리 하나씩 가지시고 시작부터 뿌려야지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뭐 이게 메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복권 우리 세 판 하는 거예요? 아 아쉽다 열 판 하고 싶은데 이게 세 판 아닌데요? 아 이거는 그냥 이제 참가상 참가상 아 참가상 아 참가상 아 아 아 아 아 선원짜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억짜리예요 5억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당근로 주면 안 돼요? 제가 5억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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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 온거지 나는 물어 온거지 나는 물어 온거지 아 이게 한묶음에 한게임이야? 네 한묶음에 한게임이구나 한묶음에 한게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 판짜리야 이거 이득만 돼도 2천이에요 우와 40장밖에 없거든요 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일단 첫게임 하죠 첫게임 하죠 게임 3개 있어요 이게 라이어를 맞추면 라이어가 틀리는 거고 우리가 맞추면 근데 만약에 단군님이 라이언데 단군님이 걸렸어 근데 단군님이 그 제시어를 맞추면 얘가 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만약에 이거를 1등 한 사람이고 꼴찌 한 사람한테 뭐 페널티가 있나요? 이걸 몇 장씩 주는 거예요? 10장? 어 라이어가 이기면 10장? 어떻게 10장이 안 돼 2장 꺼내봐요 몇 장 있나 보기에 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걸 채팅창을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봐도 돼 근데 이분들도 제시어를 모르긴 해 아니 우리가 제시어를 보여주고 해야 돼 아아아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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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재미있는 안 알려주겠지 알려줘 알려줘 알았어 알았어 제시어를 보여줘야 돼 그럼 채팅창 보지 말자 아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스트리머들의 멘탈이 왜 터지겠어 그 맞아 맞아 다 알려줘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시청자분들이 매너를 지키겠으면 가르치다 가르치다 우리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뭔가 답답하잖아? 되게 뭐라 그래 아 저거 멍청한 놈 이러면서 팩트 폭행 아 팩트 폭행 아 진짜 나도 멍청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멍청하다고 계속 뭐라 그래? 저게 나쁜 거야 근데 팩트 폭행이 못생긴 사람 앞에 두고 못생겼다고 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그렇지 정신 승질도 못해요 차은우 앞에서 묶어놓고 패는 거야 아유 못생긴 놈 해봐 차은우가 막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못생겼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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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분 나빠 왜왜왜왜왜왜 내가 안 기분 나쁜데 아니야 넌 기분 나빠 아니야 넌 기분 나빠 아니야 넌 기분 나빠 종수는 기분 안 나쁘지 어 난 나쁘지 종수는 기분 나쁠 수가 없지 하긴 아까 보니까 크남 스타일이더만 알겠어요 자 이렇게 넣고 이거를 아니 그래도 상품 몇 장이에요? 아니 나 이거 몇 장 이거는 기본으로 드리고 이거 한 장씩 남은 한 장씩 드릴게요 한 장씩?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드릴게요 더 쓰지 않아 세 판인데 아 왜 참 뭐 나 진짜 사진참까? 나 사진참까? 나 사진참까? 나 사진참까? 나 사진참까? 빨리 좋다 이거 떡떡이 아니 얘네 뭐야 눈들어가 뭐야 남겨 먹으려고 하지마 상품 갖고 나 쓰고 가는 거야 이거야 이거 1등 1등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나이어가 틀리면 남의 두 명이 이긴 거잖아요 농가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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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둘이서 반띵 반띵 반띵하고 두 장씩 반띵 라이어가 이기면 다 먹기올자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룰은 다시 한번 의중씨가 알려주세요 네 룰은 간단합니다 여기 안에 제시어가 있고 제시어가 있고 제시어가 있으면 두 명은 알려주고 한 명은 안 알려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한 명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라이언데 얘는 아직 모르고 있다 찾았어 찾았는데 얘가 제시어로 맞춰 사실 이거 제시어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 그... 누구지? 그 뭐죠? 마피아? 마피아라고 하나? 범인? 범인이 유리한 게 근데 세 명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범인이 몰아가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범인이 유리해 상관없어 그냥 먹는 거에 비해서 범인이 유리해 일단 해보고 카테고리를 근데 알려줘야 돼 카테고리를 근데 태환씨가 적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타고 눈 감고 한 명씩 보여주게 합시다 네 카메라에 응? 근데 카테고리는 알아야지 너가 카테고리는 근데 태환씨가 알려주셔야지 나이 오면 적은 사람이 우리 우리 카테고리 무슨 말인지 몰라? 채팅창에 여기다 적어주시면 우리가 보고할 때 아 그러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부터 할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제가 태환씨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자마자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왜왜왜왜 죄송해요 밖에 카테고리만 알려줘야 돼 너는 복권을 더 꺼내놔 빨리 주머니에서 주말 아 여기 아니 이거 더 있잖아 새판에 딱 카테고리만 알려줘야 돼 아 맞네 그래야지 알아챌 수 있어서 아싸 아싸 만약에 방송가다가 20억 나오면 어떡해? 20억까지 나와? 아 10억 10억 그럼 좋은 거지 와 유진씨 안 나와요 나오면 만약에 안 나와 나와 난 나올 것 같아 그럼 나오면 먹지마 나오면 우리가 먹을게 5대5를 할게 넌 쿨하게 안 나오면 우리한테 양파야 방송이 아니면 상관없어 이랬는데 상관없다고 하면 재미없다 그럼 이렇게 하자 만약에 나오면 얘 당첨금 태환씨 드려 아니 재미가 없잖아 그럼 재미가 없잖아 태환씨 드려 태환씨 재미가 없잖아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집착을 해야잖아 집착을 해야 재미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아 그래서 집착한다고? 억지집착 집착증 억참 억참 그러니까 빨리 올려놓으라고 아이구 살짝나 잠깐만 잠깐만 왜 야 나 다뤄서 지워지겄다 지워지겄어 왜냐면 만약에 라이어가 못 이기고 시민이 이기면 3개 2개는 알아서 나눠 3개 2개는 알아서 나눠 알아서 나눠? 3개 2개는 알아서 나눠 아님 4개라든가 4개 나눈게 좋게 6개는 6개 이중씨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까워? 아까워? 짠돌이야? 아니 일단 한판을 해야지 한판을 해야지 한판을 해야지 아니 한판을 하고 들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여러분 이래서 가족끼리 돈갖고 싸우려는 거야 벌써 애가 눈 돌아가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5억인데 아니 지 컨텐츠보다 지금 더 애가 텐션이 올라갔어 내 컨텐츠 5억 안 준다고 야 이 돈으로 컨텐츠를 할 수 있다니까 아니 당첨이 안 됐잖아요 아니 될 거니까 안 될 걸 알면 복권을 왜 사냐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아니 그건 맞는데 그냥 하나의 재미요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레크리에이션에서 경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천 원이라도 걸리면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진정하라고? 진정하게 생긴 게 20억인데? 어이 말투한테 부장감 20억은 아니고 이게 하나 2천 원밖에 안 해요 2천 원밖에? 하나 더 쓰자 20.. 20.. 지금 이게 1등이 10억이잖아요 네 10억 근데 2등이 천만 원인데 12장이야 3등부터 110만 원 뚝 떨어지긴 해 현실적으로 한 2만 원만 돼도 좋은데? 2천 원 그건데 이게 게임 두 개가 일치하면 당첨이래 어?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아 줘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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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가요 잠깐 줘봐요 우리가 이게 3대 1대 1로 나오기로 했잖아 근데 4등이 2만 원이고 3등이 110만 원이란 말이야 1,100만 원? 4등 이하로는 당첨된 사람이 먹게 하죠 2만 원은 4등 이하로? 4등 이하로는 이 위혜로는 1,100만 원부터는 농구하는데 2만 원까지는 당첨된 사람이 먹게 하죠 아 좋다 그 정도는 뭐 그래요 네 그것도 천 원짜리 농구하기도 힘드니까 아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산정을 한다는 게 너무 웃겨 지금 우리가 아니 된다니까 3등 이상 될 거라고 지금 그래요 아 된다니까 나는 지금 1등이냐 2등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1등이 내가 긁은 거에서 나와야지 내가 3위지 그래요 종수씨 아싸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네 어떻게 있게 됐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확착같이 모으는 거야 맞아 맞아 종수씨가 네 확착같이 모으는 거야 스크루지는 스크루지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벙고 하려고 그렇지 맞지 맞지 돈을 벌어서 스크루지가 된 게 아니라 스크루지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벙니다 돈 내놔라 맞아요 턱에 욕심이 가득하죠 살인데 겉에다 저 카테고리 아닌가 좀 어려우신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복권 이거 준비했으면 다 했지 여기 1등 있으면 너는 장난 아니야 종수씨 그 슈퍼볼 하고 비교하면 또 약간 액수가 그래서 이게 1등 돼서 알레스칼가 거기서요? 거기서 슈퍼볼을 사 아니 나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천세치 낚으면 주는 거야 아니 나 너무 궁금한 게 이러다가 다 꽉 나오는 경수씨 표정이 어떨지 그럼 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저 그렇게 중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 예를 들면 얘가 1등 했는데 세상 받았어 여기 한 장짜리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막 큰 놈 나오고 오 대박 대박 얘 뭐 이거 다 했는데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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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어쨌든 얘 같으면 1 받으니까 그럴 거면 왜 나누냐 다 같이 그냥 하지 에휴 그럴까? 아 천원 2천원 잘 나오는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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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채팅창 자아 어 가봅시다 알겠다 이게 맞나? 아 뭐예요? 카테고리 있어요? 카테고리가 라면인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라면을 어떻게 묘소리를 해 아아 음식 같은 카테고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음식에서 만약에 안에 라면이었으면 괜찮죠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해보죠 해보죠 일단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해보고 아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뭐 먼저 하나씩 잡아보세요 자 이건 내릴게요 네 내리세요 어 내리고 봐요? 화면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만 지금 가리면 돼요 됐어요 봐도 돼요? 봐요? 아 요 느낌 라면이라고 하면 나 아직 안 봤는데 라면이라고 하면 라면의 종류 맞죠? 뭐 너구리나 친자면 이런 건가? 아니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어제 아직 안 봤거든 근데 그거 왜 말해요? 나 아직 안 봤거든 오늘 다 보면 알 텐데 라면이 큰 그거고요 카테고리 근데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아아 볼게요 볼게요 네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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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의 종류니까 아니 그냥 안 보여주면 될 거 같아 안 보여주면 될 거 같아? 설명 설명 이거 이 라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 저부터 해서 몇 바퀴 돌까요 일단? 두 바퀴 돌까요? 두 바퀴 한 번 더 해보자 요거는 요거는? 어 자신이 없나봐요? 범인인가?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 그리고 채팅창 켜도 되겠는데 그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채팅창 켜도 돼 사람들이 유추해서 알려주면 범인을 맞출 수 있어 모르지 뭐 아 봐도 되겠네 왜냐면 안 보여줬잖아 내가 원래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아 그렇네 제가 해볼게요 이거는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어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네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어 이거는 어 몰라요? 어 어우 지금 막 머리 짠이네 머리 짠이네 어? 형호 씨 이거는 이 말아? 어? 혀에 좀 부담이 되죠 오? 혀에 부담이 돼요 음 혀에 부담이 된다 자 한 바퀴 돌았고 혀에 부담이 되고 자 두 바퀴집 갑니다 이거는 매니아층이 좀 있자 음 매니아층 있어요? 마니아층이 있다 종수 씨는? 저는 이걸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네 어어 너무 큰 힌트인데? 어어 이걸 안 먹어봤다고? 좀 쉽지 않은데? 어어 장군님 지금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 여기 좀 예여여 병권씨 컵라면 형태입니다 오오오!!! 봉지 라면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형탭입니다. cane 저는 명확하게 가자 두바퀴 돌았나? 두바퀴 돌았어요. 이게 지목하는거에요? 뭐였냐면 해외에서 인기가 있고 뭐였지? 매니아층이 있고 매니아층이 있고 안 먹어봤고 유사한 형태가 있고 유사한 형태나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저는 컵라면이고 지금 찐르면 직빵이거든? 어 혀에 부담이 된다? 한 ram 한 바퀴 더 둘까요? 한 바퀴 더 돌릴까요? 한 바퀴 더 돌래요? 아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그럼 돌지 마요? 되게 아쉬운 눈으로 돌지 마요 가요 그럼 가요 가요? 범인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너지 뭔 해낼 수 있는 인기가 많아요 바로 너지 뭔데요? 아니 말하면 안되지 말하면 안되지 너 라이언지 아니지 밝히고 네가 라이어면 아니면 이긴거야 근데 맞추면은 맞추면 라이어가 이기는거야 맞추면 라이어가 이겨 너 바보냐? 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안돼 나 라이어 아니야 그럼 네가 범인해 아니 이미 끝났어 얘야 라이어 아니라잖아 맞아 나 아니라고 뭘 자꾸 맞아라 아니 이제 끝났어 밝히면 돼 뭐야 이 바보들아 밝히면 되잖아 야 이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얘가 맞출 차련대 아니지 어차피 지금 얘가 이긴거야 아 얘가 이긴거야? 어 숨었으니까 잠깐만 불닭볶음면이야? 네 불닭볶음면이라고? 킹뚜껍 뭐야 왜 달라? 태환씨 할 줄 모르고 야 너 뭔데 야 너 뭔데 야 잠깐만 아 문제 잘못 냈구나 셋이 다 했다 너 뭐야 킹뚜껍 그래 아니 이렇다니까 할 줄 모른데 태환씨가 아니 하나는 라면으로 가야지 아니 하나를 안 써야돼 안 써야돼 안 쓰는거야 얘가 어제 보여준 정보를 안 쓰는거야 여기 밖에 있었던 라면이라고 되어있잖아 이 라면을 써야지 라면 쓰든 안 쓰든 여기다 라면을 쓰고 안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지 결국 얘가 틀린게 왔네 나는 써주니까 당연히 내가 정답인줄 알았지 나는 여기서 이게 나온지 얼마 안됐거든 그래서 내가 안 먹어봤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헤매서 있는거 같애 아 재밌네 아니 이게 재밌던데 어 재밌네 아 이게 재밌네 아 태반씨 재밌네 태반씨 복권하나 괜찮아 괜찮아 재밌던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자기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겠네 근데 원래 그래서 범인은 아무것도 안 적은거야 빈종이야 아무것도 안 적어야 이제 유추하면서 하는건데 나는 당연히 두뇌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만들기 맞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연습게임을 아주 좋았어 연습게임을 아주 좋았어 이렇게 되면 나는 그래도 얘가 너무 확신했던게 갑자기 해외에서 인기가 많대 난 아직 나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불닭볶음은 해외에서 인기 많거든 아니 그래 아까 이거 통에다 딱 쥐는데 이름을 안 적었지 알아서 야 이 카테고리를 써달라고 하니까 포스트에다 써놓은거야 근데 포스트에 따로 돌아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되게 계속 지체가 우리가 설명은 좀 부족하겠네 할 줄을 몰라 지금 보니까 아까 보내준 영상 이게 방법이 여러개 있는데 보내준 영상에서는 얘가 거기다 안 적는 걸로 했어 안 적는 걸로 해야 좀 더 이제 머리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까 이제 괜찮으신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이해했고 안 적으면 되는거야 안 적고 아 그리고 불닭볶음면 겉에 라면이라고 안 적으셨어 카테고리를 아 카테고리는 그 묶은거에 하나에 써있어 그래서 내가 라면이라고 하면 아 근데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난 당연히 내가 범인이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는 연습게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런식의 느낌 느낌이다 나는 딱 듣고 해외 인기에서 얘 없구나 이라고 확신했지 그래서 내가 안 해야된다 그래서 서로 어리버리 멀뚱멀뚱 내가 다 봤는데 나는 당연히 맞는데 범인 아니네 내가 표보길래 해외에서 인기 많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사실 불닭볶음 해외에서 인기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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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범인으로 다 집어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얘가 어리버리 지어냈구나 난 얘가 범인인줄 알았어 왜냐면은 얘가 컵라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킹특강 보고 컵라면이고 그 다음에 컵라면까지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재밌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로 하니까 재밌는거지 이게 그 범인이 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3명만 다르니까 딴소리 하니까 범인이 너무 명확해 당연하게 말해 당연하게 말해서 오히려 범인이 명확하고 아무것도 안 써있어야 얘가 머리쓰면서 좀 비슷하게 나거든 아니 그리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알고 우리가 채팅을 가려야 자기들도 얘가 이상한 소리하면 어 이렇게 하지 이게 안보이면 조금 덜 재밌긴 해 만약에 이러면 봐봐 라면이야 아까처럼 근데 몰라 모르는 중에는 같이 맞춰보는 거보다는 알고보는게 재밌다고? 응 나는 알고보는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안보여주는게 좋다고? 보여주고 채팅 가리는게 낫지 않아? 아 여러분도 맞춘다고? 그래 해봐 아 뭐 그렇게 해봐 해봐 아니 왜냐면 난 중간에 보는데 나 이게 여러가지 이게 올라오잖아 그 뭔데 나는 누가 불다포기 위해서 어 뭐야 벌써 어 나는 나는 킹뚜껑 올라와서 어 저러분 아 나를 불다포기 뭐야 끝났네 아 범인놈들 다 알겠는데 이거 꺼야겠다 채팅차 그리고 이거 룰도 룰도 아까 말 안한게 있는데 마피아가 지목당했을 때 무슨 라면인지 예를들어 아까 킹뚜껑이면 킹뚜껑을 맞추잖아? 그럼 걔가 이긴거야? 어 이긴거야 그 얘기했어요 아 했어요? 그래서 당군이 지목했는데 얘가 갑자기 보여주길래 어 그래서 엄청 하다 했지 그래서 그거를 정답을 말하게 하고 그 맞추면 안되니까 우리도 정답 그 아는 사람들도 되게 두루뭉실하게 말해야돼 응 맞아 됐나? 그니까 이제 정답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거 보고 맞출수 맞아맞아 맞아맞아 처음에야 뭐 그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첫판은 그냥 채팅창 열어서 해보고 그 해보고 할게요 저희가 채팅창을 끄고 보여주지마 그럼 그럼 저 사람들도 맞추고 우리도 안보고 딱 좋네 찬파는 찬파는 해보고 자 롤로 가볼게요 롤 어 채팅을 가리죠 일단 채팅을 가리고 채팅을 가리고 보여주지마 맞추고 싶네 세문제에요? 두문제에요 뭐 아니면 계속 제작을 좀 아 제작을 좀 한번 해보고 재밌으면 부탁드립시다 자 롤입니다 큰 주제는 롤이에요 안 보여줄거에요 네 롤 챔피언인가 보네 어 추측할 수 없어 아니 그렇게 까진 얘기해도 돼 그래야지 아니 근데 저거 저거 좀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가요 가요 나 요거 했어요 남는거 보고 누구부터 할까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또 힌트가 되니까 좀 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너무 쉬운데? 어? 나온지 꽤 된 챔피언이에요. 조리무실하게? 처음이니까. 제 차례인가요? 크냐 작냐 하면은 작은 편이죠. 그럼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넘을 수 있어요. 벽을 넘을 수 있다. 벽을 넘을 수 있다. 나온지 오래됐고 벽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작다. 작다. 저는 좀 능숙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모르나 봐요. 병원씨 모르나 봐요? 병원씨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CS를 먹는 챔피언입니다. CS를 먹는 챔피언입니다. CS를 먹는 챔피언. CS는 다 먹지 않나요? 정글하고 서포터는 안 먹죠. 오이. 아... 오케이. 지금 잘 모르니까 지금 뭐 찾은 것 같은데. 이 챔피언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 무기를 들고 있다. 무기는... 두 바퀴... 안 들고 있는 챔피언도 있어요? 안 들고 있는 챔피언은 있죠. 안 들고 있는 챔피언도 있어요. 초록.. 왜 초록이야? 자.. 하나 둘 셋! 맞춰보든가? 정글이구나 맞춰보세요 정글이다 정글이고 정글이야 그러니까 내가 CS 먹었다고 했을 때 맞춘거야 정글이고 정글이고 넘어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아 그쵸 가만있어 우리는 가만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고 옛날에 나왔고 넘나들고 무기를 들고 있어 응? 그 얘기는 응? 나오죠 종수씨가 계속 할 줄 알고 종수씨가 할 줄 알고 갑자기 당황했어 지금 그러면서 힌트가 너무 세다 아니요 저는 옛날 챔피언을 다 잘합니다 세주하니 세주하니? 세주하니? 세주하니가 무기를 들고 있고 벽을 넘어다니고 그것이 거였습니다 정답은 헤카리 하필이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작대 작대 헤카리 엄청 크거든 얘는 돼지거든 에휴 멍청이 거의 다 왔는데 포괄적으로 했어야지 약간 나는 날 보면서 능숙한다해서 아 헤카리입니다 이거 나 걸렸던 나도 헤카리입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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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복고는 저희 둘이 아니 궁극기로 날아가는 건 자주 못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넘어갈 수 있죠. 벽을 넘을 수 있죠. 아 물론! 넘을 수 있죠. 저처럼 못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이거 어떻게 3장, 2장인데. 3장, 2장. 어떻게 할까요? 제가 3장 가져갈게요. 제가 3장 가져갈게요. 네. 어떻게 제가. 그러면 2개, 2개, 1개 어때요? 아니요. 2개, 2개. 가위바위보. 아니 일단 2개 가져가요. 일단. 일단 가져가고. 아니 2개, 2개 가져가죠.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자! 2개, 2개, 1개 가요. 아니요. 3개, 2개. 2개, 2개, 1개도 나쁘지 않아. 의미가 없으니까. 아 나 지금 나 보면서 능숙하게 해서 나 해치칼림 나올 줄 알았다. 아니 근데 능숙 잘 다룬다기보다는 할 줄 안다 정도가. 능숙해요? 에엠. 아니요. 브론즈에서도 장인이 있는데. 힌트를, 힌트를 좀. 힌트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전혀요. 아 근데 힌트 잘못해도 돼. 왜냐하면 자기가 오해받기 때문에. 그렇죠. 힌트 잘못해도 돼. 힌트 잘못해서 전략적으로 잘했다. 그렇죠. 그렇죠. 다음 거 갈까요? 다음 거 갈까요? 어 재밌는데 이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럼 다음 거는 뭐요? 걸으세요 걸으세요. 걸어야죠. 상품 걸어야죠. 상품 다 떨어지니까 잘 거야 우리. 상품 없는데 왜. 상품 걸어. 하나 하나 해. 오. 이렇게 없어요. 자. 다음 거. 힌트 더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빨리 빨리. 넌 사와. 넌 사오고. 뭘 사와. 그만해. 세트를 거짓으로 줘도 된대. 아. 힌트 거짓으로. 아. 그리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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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괜찮은데요? 자 이번 주제는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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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좀 약간 광범위하죠? 인터넷. 인터넷이 뭔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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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넓은데. 인터넷. 시청자분들 많이 맞추셨을까? 못 맞추셨겠지? 인터넷. 내가 너무 친한데. 인터넷? 인터넷. 아 근데 이거. 우리는 아니까 네가 친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못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가죠. 인터넷이 좀 어려운 게. 이번엔 제가 침착범위 고르고 남궈주세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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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한테 안 비쳐 보이더라고요. 확실해요? 비어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유추해도 돼요. 자, 가보세요. 아, 뭐 트레쉬 토크인가? 보류 설명. 자, 가보세요.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제가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좋아한다. 10점 만점에? 많이 좋아해요. 오, 많이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해요. 아, 이걸 지금 시청자 분들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거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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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숙하고. 어떤 힌트를 둬야 할까? 뭐 알아야 힌트를 주죠, 그쵸? 뭐 알아야 할까? ㅋㅋㅋ 저기가 비어있는데. 더 보지 마시고요. 저기가 비어있는데. 내가 내꺼를 한 번 해볼까? 저는 비치는데? 내가 내꺼 봤을 때 다 말씀하세요 저는 최근에도 최근에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도 이걸 사용했다? 사용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다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드물죠? 모를 수도 있는데 드물다고 사람마다 뭐 그거는? 본인이 자꾸 막 허점을 드러내나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알잖아요 우중씨 새로운 어떤 혁명 같은거죠 새로운 혁명 같은거? 뭔가 트렌디함을 이끄는 트렌디한거죠 굉장히 트렌디한거라고 봅니다 저는 인터넷 이 세계에 굉장히 혁명적인거에요 두 바퀴면 될까요? 아니면 세 바퀴 저도 된거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뭐였지? 최근까지도 세사용을 했었고 최근까지 세사용을 했었고 저한테 좀 익숙하다 익숙하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좋아한다 굉장히 좋아한다 저는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친숙하고 인터넷에 트렌디함을 이끄는 혁명적인거다 성균진 거시였다가 좀 편일까요? 아무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라고? 네 뭔소리야 왜 나야? 우중씨가 대답을 너무 뜨뜨미지근해 무슨 대답을 뜨뜨미지근해요 거시였다 거시였다 알못해하는 말이죠 알못해하는 말이죠 아니지 이게 괜히 부연 설명했다가 걸렸어 그런거야? 이렇게 된지 오래돼서 자 오래돼서 아이씨 나의 아니여서 나의 아니여 나의 아니여 아 내 투명한거 봤는데 자 아니 나를 찍어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나를 알려야지 투명한 어허 아 아 내가 바보야 내가 뭐가 익숙해 유튜브에 아 얘가 유튜브에 뭐가 익숙해요 아 유튜브였어? 아 나 트위치가 아닐까 생각했어 유튜브에 뭐가 익숙해 얘가 아 내가 잘했다 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왜냐면 얘가 모른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인터넷이면 저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거야 아 내 귀신같이 봤는데 내 귀신같이 봤는데 아 아 거시였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 혁명적인 거시였고 이제는 그냥 대중화가 된거다 그 당시엔 혁명적이었다 혁명적이었다 혁명적인거 맞는데 거시였다 과거영어 아니 왜냐면 혁명적이라고 하니까 얘가 저 약간 보니까 헷갈도 하는거 같아 그래서 아 얘가 아 요즘 혁명적인걸 얘기하는건가 요즘 혁명적인 이미 대세니까 거시였다 지금은 대세다 이게 세 명이잖아 세 명이니까 한 명만 흐트러져도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제일 처음에 내가 했잖아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나한테 좀 익숙하다 그리고 최근까지 익숙하다 해서 벌써 냅다 능지챈게 아니 이거를 익숙하다라고 표현 안할 것 같아 처음에 익숙하다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하니까 아 모르네 이거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객님 아 몇 억이나 하나하냐 지금 시바 나 하나요 시바 야 시바 천원짜리 아싸 대봐야 5 아싸 천원짜리 하나 야 이거 재밌다 근데 야 나 되게 깜짝 놀랐어 너 땀이나 하나 낸 거 아니야 지금 얘 잡아야지 니가 다 해놓고 그걸 못하냐 최근에도 사용했다가 사실 고각수였어 와 나 이거 난 이거 뭐였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개모대 침창맨 으이그 이거 MT가서 해야겠다 재밌는데 MT가서 이거 내가 짜 봐야겠네 오 나 당황했다 사람이 많은데 아니 그리고 침창맨님 안 비친다는 걸 보는 게 어딨어요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어요 덜컹했어요 덜컹했어요 이거 다 쓴 거잖아요 드세요 아니 이거 드세요 하하하하 아 남았잖아요 아 벅한거라고 아 뭐야 오우 깜짝이야 어우 나 벅건부자네 아니 이거 하나 빼고 네 장씩 합시다 두 장 두 장 합시다 왜요? 이게 끝이야 이거는 2천원짜리 이거 2천원짜리 끝이에요 2억짜리 2천원짜리 끝이고 그럼 왜 빼? 나와요 아니 안 맞으니까 숫자가 아 이거 남겨두게 왜왜왜왜 아니 또 할게 아니 다음 게임 안 해? 어? 할게 안 해 아 왜 이래 니네 미친 놈들아 아 왜 미친 놈들아 갑자기 복권에 눈들어가서 너희들 복권만 가면 2천원 내면 살 수 있어 아 무슨 소리야 상금으로 받는 게 이게 아이고 아니 왜이래 얘네 아X다 나 부자다 10억 10억 나 50억 벌써 100억 있다 아 진짜 보니까 이거 지들 돈 사긴 좀 그런데 남의 돈에 꽁짜에 꽁짜로 받은 거에서 까서 억대로 나와? 이러니까 갑자기 이 기대값에 비해서 어 왔어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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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게임 게임 아 게임 자 갑니다 여러분은 전지 알았어요? 카테고리가 뭐예요? 게임 게임 카테고리 뭐야? 게임 게임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은 알았을까? 모르지 범인도 모르고 정답도 몰랐을 거잖아 아니 나 티났대 아 티났대? 에이 아는 척 하는 거야 나중 되니까 몰랐을 거야 아니 넌 좀 티났어 그랬어? 아 왜냐면은 시작부터 되게 고민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다 느꼈거든 아 진짜? 아 나 침착면 당연히 얘 찍을 줄 알았는데 아 씨 고맙다 변거다 아 의중이가 트롤했어 아 네가 트롤했지 개트롤이야 거시였다는 유튜브는 약간 최신이거든 아니 거시였 유튜브 나온 지가 언제 됐고 최신이야 최신이지 갑니다 보지 마요 종수부터 하세요 아 그래 종수부터 서로 쳐다보지 맙시다 서로 비치는 것도 보지 말고 자 갑니다 비치는 거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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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세요 요렇게 갈게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종수도 안 비쳤어 하하하하 또 제거 봤어요? 아니 네가 보여줬잖아요 아 뭘 보여줘요 제가 아니 심리 돌릴 수 있어 가봐요 갑니다 네 게임이잖아요 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 힌트 안 주려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말하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되게 인기 게임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되게 인기 게임 저도 가보겠습니다 종수한테 힌트 최대한 주지마 종수한테 최대한 힌트 다 아니에요 종수한테 힌트 주지마 저는 지금 역사가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됐고 두뇌풀 가동 저도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해봤다고요? 해봤다고요? 해봤다고? 저는 이 게임 싫어합니다 전 확실하죠? 저는 빼줘야죠 저는 한때 이거에 미쳤었어요 미쳤다고요? 네 진짜 미친듯이 한 적이 있어요 이거에 미쳤었어요 뭐라고 힌트를 줘야 될까 내가 봤을 때는 침착맨이거든 쟤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저요? 아니 그니까 본 얘기 하세요 네 네 네 나는 이렇게까지 코브로로 강하게 말했는데도 네 종수씨 얘기하세요 종수씨 이렇게 저는 저는 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한 바퀴 더 들어야 그냥 뭐 하러 가요 한 바퀴 더 돌죠 오케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나 솔직히 좀 헷갈려 어 몰라요? 어허허허 머리 짜내는데 이거 말할 거 되게 나는데 강하게 싫어합니다 했는데 지금 한 번 돌아가니까 당황했는데 대충 누구 찍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역사와 전통의 게임입니다 네 아까 난 비슷한 느낌이네 너무 아 그럼 확실한 거 하나 해드릴게요 확실한 거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있어요 확실한 거 동물 캐릭터가 등장해요 동물 캐릭터가 등장한다 흠 저도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이거 이거 너무 유명한 게이머가 우리나라 있죠 이 게임에 너무 유명한 게이머가 우리나라 있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세계적으로? 음 정수 씨는 제가 할까요? 그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니가? 실제로? 아아아 그분은 저를 모르겠죠 아아 제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누가 누구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니까 장동건 원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그쵸 그쵸 아 너무 어려운데? 둘 중에 누구지? 다 돌랐잖아 이제 세바퀴 저는 동물 캐릭터가 동물 캐릭터 인기 있는 게임 인기 있는 게임 저는 이거 싫어요 저는 싫어하고 나는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고 한때 미쳐있었고 미쳐있었고 유명한 게이머가 있고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있고 우리나라에 저는 그 유명한 게이머를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이 게임 해봤고 좋아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애매모하네 아 애매모하네 얘기들이 여긴 또 구체적이고 의진 씨 잘 모르겠어요 정수잖아 왜냐면은 저는 뒤에도 없었고 흐흫 너무 치명적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정수 정수야 왜냐면은 아니 얘가 힌트를 내 얘기 듣고 그걸 이용해서 자꾸 해 너는 너무 정확하게 줬고 나는 싫어한다고 했잖아 어 그리고 동물에서 화 맞고 맞춰봐요 뭔데? 아니 근데 맞추면 이기는 거야 맞추면 이기는 거야 맞추면 이기는 거야 아 그쵸 맞추면 이기지 아니 아니 단속 좀 해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느낀 게 이미 프로게임 이 게이머가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안 돼 그 게임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힌트를 준 게 아니라 내 힌트에 얹어가 자꾸 그리고 실제로 아니야 그러니까 또 아니래 아니래 실제로는 해줄까봐 저 근데 맞춰보세요 유치됐어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뭐 5초나 줘요 생각 좀 더 할 수 있지 유치할 수 있잖아 침착범님도 아까 유치 오래 했는데 자 역사가 오래됐고 인기있고 난 싫어해 동물 캐릭터 그리고 이 게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쳤었어 미쳤었고 그리고 미쳤었어가 진짜 힌트야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다 미쳤었어가 진짜 힌트야 난 진짜 미쳤었어 이거 해 정답 철권 철권? 어떻게 맞췄지 시발 동물 캐릭터고 니가 문제야 니가 동물 캐릭터가 싫어하고 니가 문제야 니가 워쓰리가 있잖아 워쓰리 쪽으로 좀 약간 아니 아니 니가 결정중이 헤이야 헤이야 나 워쓰리 싫어하거든 아니 동물 캐릭터에 그래 동물 캐릭터가 철권이야 동물 캐릭터 동물은 워쓰리도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동물은 에로엘도 나오지 나 에로엘 쪽으로 몰았지 나 페이커 생각하라고 동물은 큰 힌트가 아니라는 거지 동물이 키넨트야 미쳤다 미쳤어 동물은 힌트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네가 너무 강렬하게 말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나 동물에서 알았어 사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전세계에서 하는 동물은 다 나오는데 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아니 근데 롤이라고 하면 보통 동물이라고 안 하겠지 나는 그리고 동물이라는 표현은 안 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스타를 생각했는데 스타를 생각했는데 스타를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동물이 뭐 크림을 얘기했겠어? 그래서 무릎님이 딱 떠올랐어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는 안 치네 페이커를 유도한 거라니까 페이커를 유도한 거야 방금 내가 싫어한다고 했잖아 내가 미쳐 내가 싫어하다고 했는데 하면 어떡해 아유 감사합니다 싫어한다는 거 뒤에서 말했고 동물 때문에 그래 동물이 좀 컸어 동물이 컸다잖아 며피셔 뭘 넣어 고맙습니다 동물이 좀 컸어 동물이 컸어 이놈아 크마 대충 말하라고 대충 이거 하나밖에 없을 때 천 원짜리 천 원짜리 천 원짜리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음 게임 해야지 관계 없어 이거 하나 있어 그래 세 개만 넣어 세 개 마지막 게임 세 개만 넣어 한 번 더 할 거야? 이따가 해 이건 야이 재밌다 아 재밌다 다음 아 그래 컨닝 좀 하지 마세요 또 안 비쳤대 오 깜짝 놀랐네 동물 캐릭터입니다 어 동물 캐릭터 요번에는 확실히 동물 캐릭터 너 좀 맞춰라 얘 얘 오늘 10억 가져간다 백억이 될 수도 있지롱 10억 가져간다 수지야 아니지롱 그럼 뭐 너라도 어떻게 가져가 진짜 아니지롱 심술 단단히 났네 심술맨 하... 진짜 헷그러 헥카린이라도 내가 맞췄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있냐 나 헥카린도 못 맞췄고 아무것도 안 돼 동물 하지 말지 동물 동물 고맙다 동물 하지 말지 싫어한다고도 하지 말지 미쳤었다고를 왜 해 철권하고 워쓸이 밖에 없는데 내가 철권에 미친 적은 얘기 한 적 없어 나 진짜 몰라 아니야 너는 유명해 아니 얘 철권에 미친다고 몰랐어 몰라 그 얘기는 잘 몰라 나 아까 고등학교 때야 내가 보통 워쓸이랑 에로엘밖에 없어 미친게임은 아는게임은 얘한테도 동물에서 사실 좀 왔어 네가 동물이 컸다니까 동물이 진짜 컸어 동물 캥버루 이런 게 너무 유명해 에로엘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 보통 에로엘은 뭐 신화적인 인물 이렇게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아 근데 그리고 워쓸이 쪽인 동물에서 많이 왔고 약간 그나마 확신한 게 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서 전 세계에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워쓸이 판다 판다 나오잖아 워쓸이 판다 뭘로 가고 나는 그래서 페이커로 유도한 거야 페이커로 하고 인무안 이런 쪽으로 유도한 거지 펄버그 펄버그 전혀 유도 안 됐어 빨리 가자 지우고 다음 판 갑시다 전혀 유도 안 됐죠 아 호흡 안 맞네 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하지 말지 그거 비치는 거 봐 깜짝 놀랐네 아 아니 내 비치는 거 내가 두 번이나 봤는데 하 에이 차라리 보지 마 그냥 너 너는 아 너무 억울하다 아 아니 쿠마 아니 네가 진짜 왜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동물이라고 했어 아 내가 싫어한다고 하지 말걸 그래 그게 컸어 몰라도 갈 수 있는데 그냥 많이 구경해봤다 뭐 이정도만 해도 많이 봤다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이정도만 했어 내가 잘한다고 그랬으면 아니 그냥 인간이 너무 투명해 아 나는 에로엘인 줄 알았어 나 인간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그냥 힌트추면 다 줘 그냥 아낌 부자다 아 빨리 이거 나 해 이게 뭐였죠? 카테고리가 동물캐릭터 동물캐릭터 동물캐릭터가 한 번 알아 진짜 안 보여줄 거야 아니 미친네 안 미치는 줄 왜 부른데 아 컨닝 좀 하지 마라 가위바위보 할까요? 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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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먼저 하세요 유명하죠 유명한 캐릭터죠 근데 유명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인기도 많습니다 유명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인기도 많다고요? 같은 얘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비호감일 수 있으니까 그쵸 비호감은 아니라는 거지 인기가 많다는 건 아 비호감 아니다 오케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내가 힌트를 좀 진한 걸 드려야겠다 진한 거 그쵸? 너무 진한 거 주지마 진한 거 줄게 우리나라 캐릭터입니다 진한 거 그렇게까지 간다 나는 용의선상에서 제껴졌어 이게 왜냐면 서로가 이렇게 픽을 하나라도 받게 차야되기 때문에 나는 일단 제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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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할 수 있는데 인정이죠 한국 캐릭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껴졌죠? 오케이 이게 이거와 관련된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좋습니다 응 저도 그럼 센 거 하나 할까요? 의심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 좋아요 범인에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의심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품을 한다고 드리자면 같은 류의 캐릭터 중에 정말 더 인기가 많은 캐릭터도 있습니다 아 이거 들으면 답을 아는 사람은 알거야 모르는 사람은 뭔가 하겠지만 어 아는 사람은 딱 알거야 두 바퀴 돌았나요? 돌았어요 네 한 바퀴 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의중씨가 듣고 싶으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두 분은 의견이 난 좀 헷갈려서 그래요 네 의중씨 존중할게요 기회 한 번 더 받고 싶으면 하고 한 번 더 돌까요? 하하하하하하 돌고 싶어요? 아 한 번 돌고 싶어요? 한 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맞춰라 꼭 맞춰야 된다 너 어 너다 나 못 맞추면 변사체 된다 하하하하 줘보세요 이거 듣고 맞춰야 돼 아 좀 화끈하게 줘보세요 화끈하게 해줄게요 어 우리나라 캐릭터라고 했죠 제가? 음 으흠 우리 나라 캐릭터인데 은 아이들 하하하하 이 캐릭터는 성우도 유명하다 성우도 유명하다? 많이 줘 근데 너 못 맞추면 알지? 너 못 맞추면 꽤 짱이야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다 너무 많이 줬다 이게 동물 캐릭터고 이것보다 인기가 더 많은 캐릭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저는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목소리가 특이하다 동전 캐릭터에서 더 유명한 캐릭터가 있었다 그래? 더 유명한 캐릭터가 있었다고?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였어 나? 나는 인기 캐릭터였다고 인기가 많다 목소리가 특이하다 목소리가 특이하다 그리고 뭐 인기가 많다 자 그럼 지목할까요? 하나 둘 셋 자 맞춰보세요 보여주시고 한국 캐릭터인데 인기가 많아 목소리가 특이해 그리고 한국 캐릭터고 만화 캐릭터고 동물 캐릭터고 그리고 귀엽고 어린이들의 인기가 많고 동전 캐릭터 중에 더 인기가 많은 동전 캐릭터가 좀 헷갈리네 아 진짜 힌트 다 줬다 그쵸? 사실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이미 쫙 올라오고 있을 거야 동물 캐릭터 동물 캐릭터 중에 저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오오 이게 무슨 캐릭터 동물 캐릭터잖아요 동물 캐릭터 당군님 뽀로로 뽀로로 잠시만요 뽀로로 뽀로로 잠시만요 둘린가 뽀로로 자 당군님 정답 말씀해주세요 뽀로로 당군 하나 둘 셋 뽀로로 뽀로로 뽀로 하하 하하 잠깐만 시청자 봐 시청자 봐 하하 어 땡이래 아 맞아? 정답은 뽀로로지 펭수가 더 인기 많을게 동물 아니야? 정답은 뭐 아니야? 펭수입니다 아 펭수였어요 펭수였죠 아니 펭수가 더 인기 많죠 지금은 어 아니 전세계적으로 뽀로로는 어린이들의 보통력인데 그리고 펭수도 없죠 잘못된 힌트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펭수님이 인기가 더 많으셔도 대충 알아먹잖아 그렇죠 우리는 알아먹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 이게 펭수가 인기가 더 많아도 근데 졸렬한게 뭔지 알아요? 뭐죠? 뭐죠? 요거를 이렇게 이게 겉에 써있잖아요 동물 캐릭터라고 이렇게 돼있을거 아니에요 네 반대로 접어가지고 안에 뭐 써있다는걸 슬쩍슬쩍 보여주더라고 아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요 졸렬하게 아니 카테고리를 이게 동물 캐릭터라고 했는지 만화 캐릭터라고 했는지 헷갈려졌어 졸렬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이지 이게 겉에 보이면 좀 이상하니까 본능으로 그렇게 접으면 아 근데 목소리 특이하고 나는 동조 캐릭터도 인기도 많은 거에서 아 좀 너무 티가 많이 났다 너무 티 났어 사실 한국 캐릭터고 한국 캐릭터고 한국 캐릭터고 나 뽀로로 생각해 뽀로로보다 인기 많은 게 뭐가 있죠? 펭수 저 시간 양보하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장난제였어요 아 얘 장난아니야 얘 진짜 미쳤어 이거 일단 잘라서 천원짜리 두개가 있고 2천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제가 2천원짜리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는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제일 적어 에이 뭘 제일 적어 에이 난 천원짜리야 하나가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니 너 아니 이제 긁어 아 뭘로 그만해 아 또 있어? 문제가 있어? 문제 있냐고 없어 문제없어 문제없어 아니 너 뭘 자꾸 너 다 넣어 아니 이거밖에 없어 다 넣어 다 넣어 천원짜리 밖에 없어 다 넣어 아니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없어 아니 이거 가져가서 뭐 하겠냐 그리고 이거 하면서 동전도 3개 달라고 해 동전도 아 그리고 아 동전 너무 많아 아 뭐 뭐 하나는 줘 아 싫어 내가 사왔잖아 야 나도 지난번에 긴 갖고와서 하나도 안 먹었다 한 장도 야 아 나 단계 빼먹고 줄까 지금 공간정상 하죠? 몇 장? 엄청 많아 얘네 아이 몇 장 없어요 천원짜리 먹었으면 너가 동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2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동물 얘기해가지고 야 나 아 이거 왜 미쳤다고 해 아 얘 모른다니까 나 철거리 미친 거 야 이거 뭐야 장사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와서 장사해 저 2천원짜리가 5장에 12장 12장이고요 천원짜리가 3장 총합 15장이네요 마피아였을 때 맞춘 게 컸어 맞아요 마피아였을 때 있는 게 더해 아 있는 게 더해 하나씩만 나눠주세요 아 싫어요 내가 다 긁을 거예요 하나씩만 아니 2천원짜리 하시면 주세요 그러고 싶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깐요 그러면은 네 의중이가 갖고 왔으니까 의중이 한 장만 줘 한 장만? 나는 괜찮아 이것까지 해 보고 만약에 의중이 이거 또 뭐죠 그때 드릴게 그래 그래 그러면 이따가 의중이 한 장만 줘 아 필요없어요? 아니 아니 봐서 필요없어? 아니 봐서 해요 필요없으면 안 되고 뭐 있는 놈이 도와줄게 하하하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스크리지 아쉽게 나도 이런 거 상품을 간단하게 줄 수 있는 상품이 없나? 이런 게 이런 게 좀 마련을 좀 해야겠다 즉석복권 하나씩 사놔요 천원짜리 근데 이게 즉석복권 쟁여놓을 수가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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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여놓으면 되지 이거 쟁여놓으면 돼 즉석복권은 시간 지나면은 아니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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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지급 시간이 거의 2023년까지야 아 그래? 그 안에만 바꾸면 돼 500원짜리도 있을걸? 이걸 좀 쟁여놨다가 좀 해야겠다 아니 500원짜리를 500원짜리도 있고 야 이거 우리 상품으로 해서 많이 하다 보면 진짜 하나 당첨되겠다 아니 그렇진 않아 알래스카 가자 이거 나는 한 5천원인 줄 알고 로또처럼 몇 장 못 살 줄 알아 이거 다 사는데 꽤 많이 들었겠다 아니 얼마 안 돼 아 생각해봐 천원짜리 20장 해봐야 2만원이야 오오 아 물론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로또로 따지면은 요만한 거야 4장 밖에 안 되거든 자 또 그 저 밖에 편집팀에서 또 급하게 아 하나 동전도 주셔야 될 텐데 이제 차 가지 그랬나 동전은 아 카태모리 뭐야 는 국내 역사 인물입니다 아 국내 역사 상국자 아니야 일단 상국자 아니야 아아.. 국내야 내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10억 단출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10억.. 사실 누가 돼도 한 명만 10억 되면 2억은 받는 거야 6억, 2억, 2억이야 와.. 미친.. 야 그럼 나는 진짜 침철당 매일 할 수도 있다 할.. 일당 2억? 와.. 미쳤다 미쳤다 바로 그냥 볼리비아 간다 와.. 씨.. 자.. 하나씩 드릴게요 아아.. 문제부터..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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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문제.. 5일 간다 5일 간다 아니.. 여러분들.. 자.. 국내 역사 인물이야 아.. 국내 역사 인물? 관우 장비 유비 아니야? 아.. 안 보이네 아.. 비치지 마요 아.. 눈 감아 눈 감아 위에 봐 만족하게 뽑아 나 이거 나 이거 아.. 아.. 비치는 거 보지 마요 아.. 진짜 졸려요 졸려요 뭐라고 이거를.. 아.. 진짜.. 책상에 있어요 아.. 의자가 여기 가져갔어요 저 엉덩방아 찍기 하려고 한 번 봤어요 갈까요? 가자 가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저부터 할까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조수씨 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없지 모르는 사람이 뭐 안되지 그거 궁실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인물이 아니 그게 궁실면 돼요 그러니까 멘트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저의 표현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남자입니다 남자라고? 도박한 거야? 아니요 남자라고? 국내 역사 인물 남자가 아무래도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한 거야 아니면은 뭐 저희가 제목받겠죠 아마 하세요 침착맨 이런 연습 근데 이쯤에서 제가 하나 말할까요? 어?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의정씨 뒤에 안 써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써있어요 아.. 또 보셨어요? 아니 또 침착맨이 허술하게 약간 정답 들었어요 아니 다음 힌트 때 내가 그럼 정확히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해? 하세요 알았어요 자 저는 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사람이에요 힌트 주기 싫으면 아 그럼 한번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해봐요 사람이에요 노래에 나와요 노래에 나온다고? 네 자 제가 할까요? 몰라? 어? 누가 보냈냐 누구야? 이거 절정적인데? 저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미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자기가 봤다면 네 나 아닌 거 알텐데 노래에 너무 결정적인데 나 아닌 거 알텐데 결정적이죠 그럼 나요? 그럼 나요? 아유 들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또 결정적인 한 번 주세요 저는 힌트를 저는 확실하게 이미 드렸기 때문에 초반에 이미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남자 남자 아니면 여잔데 물론 뭐 노래에 있는 건 맞아요? 노래에 있는 건 맞아요? 얘기해주지 마요 얘가 범일 수도 있어요 네 저 알고 있어요 뭘 이 사람은? 아 힌트를 제가 드리기 싫으니까 이런 도로만 드릴게요 너무 짠데 남자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도박을 한 거 같아 그러네요? 성공률 높은 도박을 한 거 같아 불안해요? 불안해요? 해보세요 저도 하나 뭐 면피를 하나 해야겠죠 너무 너무 여기는 무조건 신용을 얻어야 돼 왜냐면 이거 잘못 찍히면 끝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안 해서 응 나도 하나 해야지 너무 결정적이면 안 돼 힌트가 응 힌트가 너무 결정적이면 안 되고 어떻게 결정적이지 않게 해야 되나? 두놈술하게 하면 되지 리더예요 아 난 면피죠 리더죠 면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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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퀴 돌았나? 두바퀴 돌았어요 나부터 있나? 한번더 가고싶어요? 어 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한바퀴 더 돌까? 더 돌까요? 난 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헷갈려 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침착맨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방금 이게 리더인데 왜 리더인데 사람입니다는 그냥 저거 한 것 같고 몰라서 찍은 것 같고 하나 좀 던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요 그럼? 리더를 어떻게 던져? 아니 한 번 더 해요? 나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리더를 어떻게 내가 찍어? 이거는 리더는 굉장히 아닐 확률이 높지 아 아까 단율이가 뭐 했지? 노래에 나오고 또 뭐 했지? 노래에 나오고 유명하다고 했어 유명하다고 유명하고 다 알고 있고 그 그 이분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아요 사진은 남아있지 않는다? 사진은 아마 내.. 내 생각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 제가 이거 힌트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사진은 없어. 확실하게 명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드릴게요. 방금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사진이 없었을 때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아인 거라고 봐요. 어.. 종수구나. 종수네. 가빈 종수야. 네? 저 의심 받아요 지금?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본인 하면 끝이에요. 한 번 더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의심을 받는 거냐고요. 마피아로. 아 몰라요. 나는. 그럼 제가 좀 더 확실한 거 하나 더 해드리고요. 네. 주세요. 더 해줘요? 네. 아니. 하지 마세요. 범인이 종수라서.. 하지 마세요. 주기 싫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저 찍지 마요? 나 아니니까. 알았어요. 하든가.. 뭐 알아서 해야 돼. 지구인이에요. 자, 갑시다. 갑시다. 하나, 둘, 셋, 종수. 자, 맞혀주세요. 와 진짜 개 답답하다. 어? 잠깐만. 사진기가 나오고 난담 인물인가? 거기서 안 건가? 아, 이 녀석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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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군 생각했냐면요. 노래 나오고. 사진.. 사진기가 없을 때 인물 봤잖아. 야, 이거 남자라고 엄청 많이 썼어. 어, 나 왜냐면 나 모르니까 이거 도박이었고. 남자라고 던졌는데 근데 나는 사진에서 알아챘어. 여기까지 말씀해. 사진기가 없어서 지금 사진기 이후의 인물인가? 사진이.. 사진을 알아챘어. 잠깐만. 네가 뭐 했지? 유명하고. 당연한 유명하고. 유명하고. 노래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인간이다. 지구인이다. 리더다. 리더다. 사진이 있을 때 인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리더다. 리더. 리더가 되게 다양하죠, 사실. 맞아. 조그마한 조직의.. 아, 내가 너무 설레발쳤구나. 사진 얘기하지 말걸, 잠깐만. 사진이.. 아, 사진이 있을 때 인물이 시기를 너무 좋겠구나. 자, 그러면 사진이 있을 때.. 나는 처음에 누굴 생각했냐면 단군왕검을 생각했거든요. 네. 아.. 어, 왜냐하면 그러면 리더고 아름다운 노래 나오고 노래 나오고 그리고 리더야. 리더야. 단군왕검을 생각했는데 사진이.. 사진에서 틀렸다면 단군왕검을 보면 사진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단군왕검을 하세요. 정답? 단군왕검. 단군왕검. 네. 단군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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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오일새끼.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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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녀! 야! 야! 진짜 마녀! 진짜 마녀! 진짜 마녀! 가와루찌. 왜 설레발찌. 우리 땅에 금수강사대 단군왕검. 단군왕검. 더 젊으시고. 야, 근데 야. 사진을 어떻게 알았냐? 야, 사진이 없을 때문인데? 야, 나는 남자에다가 사진 없을 거도 알았는데? 아니, 저 바보제이들 왜 저래? 왜 이렇게 설레발찌. 야, 왜 사진을 어떻게 알았냐? 어? 아니, 사진이라니까 네가 사진에 관련된 걸 말하니까 아, 얘 모르는구나. 몰라서. 아니, 왜냐하면 사진이 남아있지. 사진기가 있지 않을 때 인물이다. 그러니까 내 거를 갖고 갔다 썼잖아. 아! 자꾸 내 거 갖다 쓰니까 모르는구나. 고맙습니다. 거기서 알아챈 거지. 아니, 나는 그 전에 단군왕검이라고 딱 있었는데 사진기가 여기서 틀렸길래 다 지목하길래 그 이유 인물인가? 그러니까 내가 네가 알 것 같아서 사진기를 던진 거야. 왜냐하면 노래에서 얘가 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진기로 페이크 줬는데 얘가 갑자기 단군왕검 하세요 하여서 내가 가만히 있지. 내가 단군왕검 하나 던져봤어. 나 단군왕검 생각했는데 침착맨님이 뻑하게 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왜 뭐여? 다 가져왔잖아 이거 하하하하 부자다 침착맨님 다 있어 제가 대평 하나 드릴게요. 아 당군왕검 사왔어요. 아 당군왕검 사왔어요. 저도 하나 드네요. 아 제가 사왔고 당군왕검 사왔으니까 두개 드릴게요. 아 하나 더 해. 천원짜리 2천원짜리 천원짜리 두기면 2천원인데? 얜 천원짜리 하나 더 좋은데? 하나 더 해. 야 두개씩 넣어. 하하하하 두개씩 넣어? 야 너 너 하핫돈 넣어 하핫돈 넣어 하핫돈 넣어 하핫돈 넣어 하핫 하핫 뭐야 이번에 어때요? 너 설렘 너 자크 다뤄 야 너 자크 다뤄 뽕까 치지마 자크 다뤄 아니 나 놀랐어요. 티백잉을 하다가 죽었어. 아 잠깐만 나도 궁금한게 사진기가 없을 때 인물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저 확실한 거예요? 없을 때 인물이야. 아니 그러니까 니가 사진 주서먹잖아. 주서먹잖아. 앞에 거 연결시키잖아. 근데 여러분도 여기서 전제 알았어요? 시청자분들도? 주서먹기 하지마. 주서먹기 하지마. 그리고 리더는 컸어. 리더는 컸어. 높은데 리더에서 알았고 너는 남자는 완전 도박이었고 남자는 도박이었어. 근데 모르니까 거기서 사진까지 나는 어머 오 너는 좀 주서먹었어. 내가 티가 나는구나. 해의 유명인입니다. 가리죠 가리죠. 해의 유명인이야 가려 가려. 해의 유명인 가려 씨 뒤졌어. 무조건 따내야 돼 저거 다 따내야 돼. 이거 이거 확실히 약속해요. 뭐요? 이겨도 개평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약속해요. correction 나와 아 어 아 나 단군 한 거면서 명카찌길래 오케이 왔다 싶었어 그리고 내가 말 제대로 안 할까봐 힌트 많이 줄까봐 아 이거 힌트 많이 줄 수 있다고 나한테 입단속 시키려고 했어 거기서 딱 알았지 해볼까요? 자 해보시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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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요? 네 일단 용의선상에서 벗어날까요? 카테고리가 뭐였죠? 해외 유명인 해외 유명인 용의선상에서 벗어날까요 저는? 해보세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입니다를 봤어 강력하죠 강력한 히트죠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입니다 해볼까요 저도? 네 저도 힌트 안 주고 싶은데요 외국사람입니다 힌트 안 주고 싶어요? 네 이미 두개인지 확실히 섰습니다 남자가 대머리인데 확실히 섰다고?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으면 의중씨예요 왜냐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반응 보려고 이제 표정관리가 안되죠 나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 맞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실 머리가 있습니다 어 좋네요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펫쩔기로 봐올게요 정수씨의 그걸 얻어야 되니까 실례를 네 하지만 굳이 안 얻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표현했어야 될까요? 외국인이에요 아 지구인이에요 지구인이야 자 자 한 번 크게 해보세요 더 줘보세요 네? 아이 재미없잖아 그러면 종수로 하죠 종수로 좀 줘 마른해 마른해? 뭐 살아 있겠지 살아 있겠지 그 아니 누구야 외국인 너무 이거 카테고리가 너무 커 뭐 가수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진짜 진짜 결정적인 좀 좁혀야 될까 좁혀야 돼 왜냐면 가수 영화배우 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래야지 나도 진짜인 척 연기를 하는데 제가 맞히게 너무 커 너무 커 카테고리가 진짜인 척 연기를 하는 아 맞잖아 너무 금방 티나 범인이 우리 세 명 돈을 합친 것보다 부자예요 와 다 줬다 아 외국인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종수법 치면은 외국 유명한 사람이야? 외국인 외국인 외국 유명인 아 다 줬다 힌트 줬다 힌트 줬다 이 정도면 다 줬지 뭐 아니 부장이 외국인인데 얼마나 많은데 나 이러다가 힌트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나 힌트 잘 못하는데 알았어 나 힌트 직업만 좀 줘봐 직업까지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 직업은 원래 직업은 종수씨가 대충 어떻게 하고 내가 아니 원래 카테고리 직업 미국인 미국인 원래 카테고리에 직업이 들어가야 돼 아 그래? 미국인 종수가 좁혀야 나 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미국인이야? 미국인 아 그래 미국인 맞아요? 난 몰라 너무 좋아 응? 안 들어와 너무 너무 또 완벽하게 주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 아니 부자고 미국인이고 야 부자 미국인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마이클 잭슨도 부자 외국인이고 아 그쵸 뭐 엘비스 플러스 다 부자 외국인 부자 미국인 많아 많이 줬지 많이 줬지 부자 미국인 너무 많아 부자에 너무 많지 뭘 줘야 될까 뭔가 이게 힌트를 어느 정도 주면서도 근데 시청자분들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거나 부자 미국인을 어떻게 알아 100% 채팅창에 올라왔을 정도 나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 올라왔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거예요 부자 미국인인데? 자 제가 결정적으로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알아 부자 미국인이씨 백인입니다 에이 뭐야 그게 아 진짜 다 줬다 백인에 부자에 미국인에 아니 백인 부자 미국인 아니 내가 마음이 약해서 알려주는 건데 백인 부자 미국인이씨 센팅창에 올라왔을 정도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힌트예요 아 진짜 다 알려줬다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부자는 몇 명 안 생각 안 나 그 안에서 고르라는 얘기야 이거 엄청 힌트야 자 당근 이제 가셔야 돼 이 정도만 쓰면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두 명이 생각나거든 네 딱 두 명 생각나 봐봐 엄청 쉽다 부자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랑 괴짜 부자가 한 명 생각나나 네 빌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근데 그 외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는데 아이씨 진짜 에머잔의 대표도 있고 아 심창맨님 그러다 또 연기하면서 트입 아이 제발 내가 알아서 해라 보겠다 그 쌍판책 쌍판책 대표도 있고 아닌데 이거는 그 투자자 그 밥 식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 있죠 있죠 많아요 근데 딱 한 다섯 명 대통령이었던 분도 있고 한 다섯 명 여섯 명이야 사실은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주겠어요 자 갈까? 하나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을 줘봐 부자의 백인의 뭐라고? 미국인 미국 부자 매국인 너무 적다 아 저거니까 저거 어디까지 줘 저거니까 좋잖아요 아까 뭐 마이클 조던은 아니잖아 마이클 조던은 아니잖아 아니지 어? 아 맞아 얼마야 될래 그래 아 근데 마피아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이거는 그냥 한번 보너스의 느낌인거지 역시를 잘해야지 근데 카테고르... 아 됐어 자 할게 자 잠깐만 잠깐만 태환씨에 오는 심리가 좀 우리가 연관된 사람을 자꾸 하시고 계시고 아 그런 식의 접근 좋아 오 좋아 좋아 태환씨에 오는 문제 최초의 의도를 알아채야 된단 말이지 아까 당군도 그렇고 봐봐 당군씨가 일론 머스크까지는 안 갈거야 태환씨가 봐봐 일론 머스크까지는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헤카린을 넣어 헤카린을 넣어 그니까 자꾸 우리가 딱 정답인 걸 알면 아 등장 미쳐도 왔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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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군한 거 헤카린 이런 식의 펭수도 펭수씨도 뭐 어려운 사람을 낼 것 같지는 않아 그래 오늘 나왔던 인물 중에서 있을 수도 있어 자 가보겠습니다 정답 예를 들면은 뭐 백인이니까 뭐 바이든이나 아 트럼프인가 보다 자 하나 둘 셋 트럼프 서.. 앞에 에이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아이 도널드 트럼프 발음상 다른데 어쨌든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안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꿔요 왜냐면 오늘 트럼프 얘기가 나왔거든 트럼프냐 바이든이야 그랬거든 이거 트럼프 같은데 빌게이츠 할 때 너무 여유가 있었는데 트럼프 하는 순간 좀 흔들렸는데 그럼 안 바꾼 거 채팅창 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유지했는지 트럼프 트럼프다 안 바꿀 거죠 안 바꿀 거예요? 아닌가? 트럼프 트럼프 근데 보통 그건 알아야 돼요 뭐? 여러 번 물어보는 거면은 여유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안 바꿔 안 바꾼다고 왜냐면 여러 번 물어보면 사실 약올리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하거든 이제는 난 앨런 머스크 아니면 트럼프 아니면 빌게이츠였는데 빌게이츠 너무 쉽고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앨런 머스크는 안 할 것 같아 그럼 난 트럼프 트럼프 부자잖아 엄청 부자죠 대표적인 공개 제가 할까요? 공개하세요 이분이 근데 미국인이에요? 아 미국인이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를 왜 해 난 그래서 얘가 대머리라 그러길래 머리가 다 빠졌나? 근데 여기서 둘 다 되게 당당하게 대머리라 그러길래 얘들 뭐지? 내가 모르는 얘가 대머리였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 나 진짜 얼굴이 기억 안 나서 그래서 바로 걸러졌죠? 어 바로 걸러졌죠 근데 네가 거기서 얘기하길래 아하아 바로 갔지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방금 오오 카테고리를 조금 좁혀주셔야 돼요 오오 어려웠다 직업증동 넣어줘야 예를 들면 축구선수 이렇게 해야 축구선수 안 해서라도 뭐 자 얘네 이 선수 발을 잘 찬다 이렇게 하지 미국인 이러면 너무 나 세 개 힌트가 광범위 그거 네 개야 어 하나 더 줘 그러니까 카테고리 좀 좁혀야 된다고 네 아 긁어볼까요 이제? 다 나눴으까? 넣을래요? 넣을래요? 넣을래? 다 넣을거요? 어린? 어린? 다 넣을거요? 다시 말하지만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줘요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다 넣어 세 개? 몇 개 몇 개? 다 넣어 1,000원짜리 두 개 1,000원짜리 한 개 정기해야 돼요? 네 이제 오린다고 하면 끝이야 근데 나 2,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냥 세 개로 하세요 세 개 세 개? 오케이 세 개 세 개? 오케이 제가 사왔는데 이거 RS도 돼서 그냥 내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당근님 소용 당근님 소용 알았어 알았어 아 오케이 근데 우리가 당첨돼도 어차피 3일 1 나누니까 알았다 말을 해요 버려 버려주시고 어 성격 봐 오케이 뭔데 일론 머스크를 왜 못 맞추지 백이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미국 사람 아니 근데 원래는 저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더 좁혀야 돼 그래야 재밌어 왜냐면은 그래야 가짜 걸린 사람도 연기를 할 수 있거든 나는 잘 맞췄는데 당근 한 거 맞췄지 어 의중 씨 없네요 아니 그건 얘가 힌트를 너무 이렇게 준 거고 아까 역사 인물처럼 그렇게 좀 좁혀야 돼 그러니까 페이크처럼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해외 유명 인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뭐 해외 CEO 뭐 이렇게 가서 그러면 당근님 안 걸리시면 돼요 그럼 애초에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자꾸 맞추려고 그래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게 방법인데 자 국내 배우입니다 국내 배우 얘가 갑자기 몸살이잖아 아까는 진심으로 하잖아 날아갈 때를 대충 하다가 다 뺏기더니 멍청아 멍청 아까 이렇게 갑자기 막 갑자기 열심히 해 아니 당근님의 말이 자극이 돼서 나도 성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가 누군지 맞추는 게 아니라 라이어 게임 내가 범인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카테고리 좁혀야 내가 범인인 척을 하는 진짜인 척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 이름 알겠습니다 국내 배우 국내 배우 배우면은 많이 좁혀졌어 많이 좁혀졌어 국내 배우 국내 배우 제가 또 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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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겠다 계속 다가겠다 계속 다가겠다 국내 배우하면 제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군요 지금 보면은 어땠어요 힌트가 단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헤카린 배우면 뭐겠어요 사실은 ing 그냥 헤에에에에에에에에 누굴까요 성이 B йrogen stip εκанов이겠죠 자 저 갑니다 남잡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안 웃긴데 왜 웃어요? 그러니까 왜 웃어? 아... 하나도 안 웃겨요? 아니 얘는 지금 복권먹어서 웃는거 전혀 안 웃겼는데 연기활동을 진짜 이건 들으면 알아요? 올해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올해라는 기준이 좀 애매무 하긴 해 그건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판단하면 되죠 저도 쐐게 할게요 눈이 독특해요 눈이 독특한 배우입니다 저도 해도 되나요? 영화 드라마 다 하세요 왜 웃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왜 웃어? 아 그냥 생각하는 중이에요 범인에서 벗어나려고 아 제가요? 목소리도 특색이 매우 있으십니까 아 자 그럼 맞춰볼까요? 아니면 한 바퀴 더 쏠까요? 저는 됐어요 네 저는 됐어요 됐어요? 네 가죠 그러면 난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나왔또 너무 티나잖아 왜 티나? 나는 비읍으로 해서 완전 빠져나갔잖아 아니 연기 드라마랑 영화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억울해요? 아니면 아닌거지 왜 억울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럼 뭐 본인이 근데 아니면 이긴거에요 아니 얘는 왜 뭐해서 아니 얘도 뻔했잖아 아니 저는 잘 봐요 연기 경력이 오래됐다 오래떠는거랑 그리고 목소리가 특이하다 특색있다 나도 눈이 특색있어 목소리가 특색있다고? 비읍으로 시작하고 경력이 오래된 배우 눈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시청자분들 모르실걸? 모를수도 있겠지만 알수도 있을거 같고 비읍으로 시작하고 나 어디서 티났어요? 아예 처음부터 티났어요 처음부터? 남자에서 얘가 승부수를 던졌구나 어 그래서 난 기회 드리고싶어 한 번 더 갖고왔는데 센척하더라구요 센척하더라구요 아니 센척을 해 당근이 맞추면 이거 다 먹는거 못맞추면 오래냐 맞추면 다 먹는거에요 그럼 힌트 힌트 한 번 더 나 아직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정도로 얘가 맞추면 사실 되게 뛰어난 통찰력이에요 근데 당근이면 못맞춰요 이정도로 그러면은 눈이 독특하다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다 이야 이응이 들어가요 어디에? 위에? 받침에? 아 선넘지 마세요 아 선넘지 마세요 아 선넘지 마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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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넘는다 아 선넘는다 선넘 두번째에 들어가요 세번째에 들어가요 하.. 알았어요 두번째에 들어간다 와 다 줬다 다 줬어 잠깐만 와 영화 드라마 맞죠? 영화 드라마 맞잖아 두번째 드라마 나 힌트 다 드릴까요? 아 하나만 더 줬죠 조금만 하.. 진짜 너무 쉬운데 이거 진짜 제가 다 드릴게요 아 주지마네 이래고 또 아 주지마 주지마 아 줘 아 그래 아 너 줘도 달려 줘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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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유명한 명대사 제족입니다 아 그만 아 그만해 아 진짜 이거는 그만해 아 진짜 다 줬다 거기까지 유명한 명대사 제족이라고 뭐 기억 지금 당장 떨어뜨린 것도 몇 개 있으시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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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시고 명대사 제족이라고? 네 비읍은 맞아요? 네? 비읍은 맞아요? 네 잠시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채팅창을 열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모르시지 않을까? 아니다 초성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알겠다 많이 좁혀졌죠 많이 좁혀졌죠 많이 좁혀졌죠 많이 좁혀졌다고? 히팅 너무 많이 줬잖아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능력자는 게 많아 명대사는 원래 영화마다 다 있지 어 나 지금 잠깐 침착맨님 채팅장에 들어가서 컨닝 좀 해볼까? 맞혔나 보면 맞혔나 아 조수진 보세요 아 이거 궁금해 이 사람들 조수진 보세요 아 이 사람들 맞혔을까? 20차는 맞힐 수 없어 아 좀 줘 아 근데 이거 많이 줬어 에이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초성.. 아니 그 뭐야 맞혀? 사람들 맞혀? 나와? 꽤 나오는데요? 이게 나온다고? 와 역시 능력자들 많다 비읍을 줬잖아 비읍을 줬잖아 두번째 글자에 박씨 아니면 두번째 글자에 백씨 두번째 글자에 이응 이응이면은 아니 근데 박정민 배우가 있는데 너무 뻔하고 이야 능력자들 박중훈 배우가 있어 박중훈 배우 투캅스 배우 근데 드라마에 나온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박 아 오케이 박 그 두 박 박상민 박 박상민 아니 그 배우라고 이 배우면 영대사가 많진 않은데 다섯번째 또 누가 있지 박 사랑해 백 백 있나 백 백 씩 나랑 박 첫번째 여자만 이 말만 하나 없네요 아 당근님 애초에 걸리면 안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너무 그러네 아 뭘까 쉽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어렵게 가면 안되고 쉽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맞춰볼까요 내가 맞춰보죠 당근 준비하십니까 당근님 과연 아니 잠깐만 마지막 선택 박중훈 아니면 박정민인데 아니 쉽게 가 박정민 하나 둘 안 바꾸실까요 네 박정민으로 할게요 두 명 밖에 생각 안 나 이응자 생각 안 나 안 바꾸실거에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아니 뭐 어떻게 생견나는 게 두 명 밖에 없어 마지막 ㅆ했어요 진짜 아니 생견나는 게 두 명 밖에 없어 누구누구 박정민하고 박중훈인데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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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훈? 네 근데 박정민으로 할게요 아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아휴 아닌가 보다 정답은 박중훈인가 보다 진짜 안 바꿔요? 마지막 찾았습니다 비읍에 이응 들어가는 게 누가 있어? 너 그러다 피똥 싼다 백윤식 선생님 아니 내가 연기를 상당히 경력이 오래 했다 그랬잖아 상당히 아니 근데 오래됐다는 게 아무나 오래되면 아니 그니까 다들 오래됐을 때 내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이제 중견 이상 박정민 선생님은 좀 이렇게 아직 이제 파르파르 타시잖아요 네 내가 사왔는데 세 장씩 냈죠? 세 개 하나 더 가져가 아냐 똑같아 똑같아 아이 상근이 어이구야 이거 너 세 개 세 개 세 개 어 아홉 개네? 몇 개 줬어? 세 개 줬어? 하얘 너 하얘 나 봐봐 하얘 렉스 하자 어 이러다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겠는데요? 이야 내가 다섯 개 가자 네 가져가세요 이야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겠어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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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신교의 아이에 떨어진 거야 왕 Almighty 내가 깝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phen toilet 괜찮98 아이 좋다 ok 하하 Rochester 아 나 뒤로가서 연결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귀찮다 아니 근데 단군님이 말씀은 저렇게 다 우리 줄라고 갖고 온거야 상품이잖아 자기가 못 먹었다고 저거 연기하는거지 왜냐면 너무 크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제가 한 장도 못 갈지 대임배야 대임배 단군님 동전은 반납하죠 어차피 안 갈건데 재미있으려고 하는데요 맞아 맞아 저 입으로 그런거지 단군님이 그런사람 아니에요 다 줄라고 갖고 온거지 에이 연기 참 잘해 방송쟁이야 방송쟁 자기 한번만 희생해가지고 아이차 이거 이거 회색줄 어디로 빠져요? 요기요기 요거요거 어이그 단군 아주 그냥 나 복권이 좀 많네 흠 근데 이게 우리가 당첨이 돼도 단군님도 나눠줘요 저희가 다 먹는게 아닙니다 맞아요 단군님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중씨 그 좀 안타깝다고 절대 줄 생각하지 아 전혀 전혀 왜냐하면 자조임상 그쵸 그쵸 3대 1대 1로 나누기 때문에 20% 다 가져가는거야 오오 미쳤다 미쳤어 하 하 하다 느낀건데 단군님이 약간 이런 퀴즈나 이런거에 좀 약하시네 자 한번 긁어볼까요? 저는 제가 좀 많으니까 빨리 긁어야되는데 아 아 긁는데만 시간 다 가겠다 바쁘다 긁는게 뭐있지 흠 흠 흠 어 이거 어떻게 아 아 행운수자 행운수자랑 맞으면 먹는거구나 행운수자와 나의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 행운수자 미리 긁어놔야지 이게 인식이 안된데 이게 인식이 안됐지 오오 미친 행운수자는 8 오오오 8 침착맨님 세팅 걸린 동안 제가 딱 당첨될 수 있으니까 자 8 자 처음꺼 프라이즈 짠짠짠짠 저는 많으니까 좀 미리 긁어놓는거에요 아 저런 7 2천만원 음 두번째꺼 금액은 1만원? 1만원이 뭐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1만원? 아 9 딱 8만원 없네 아 자 다음 5억 5억 나왔어 5억 나왔어요? 어 어 어 어 어 이거다 네 어 야 야 잠깐만 야 아 오바 아니야 오바 아니야 잘 안보이나? 여기 여기 여기다 보이세요? 깊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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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데 5억인데 여기 위에 똥을 봐 한거 봐 아 물론 3일수도 있어 근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3일수도 있는데 8일수도 있잖아 단육му 이거 남겨서 그 딴것부터 긁어볼까? 다 5천원 2 누가 봐도 3일하고? 아니 나 8 같은데? 1만원 1만원 오오오오 요거 요거 요걸 우린 누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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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4 야 이거 봐봐 8인데 요렇게 똥글바한거는 4만원이면 8 50%야 그쵸 이거 처음부터 당첨되면 재미없나 아 처음부터 당첨되면 재미없는데 아아이 야 근데 3인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이거 8 맞는거 같은데? 얘가 너무 내려온다 아아이 종수씨 아 잠깐만 3같기도 하고 아이씨 아 아 아아 아아 3이에요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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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시고 재꺼 하나 해볼까요? 네 자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 아 이쪽에 행운의 숫자 9입니다 9 9? 오 9 아까 9 있었어 나도 9 9 9 그리고 어 1등 5억이고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어 나 그거 안 긁었어 아니 뭐야 이건 그거네 이거 그거야 뭐 아 이거 안 긁는거야 아 이거 안 긁는거야 흐흐흐흐흫 나 이거 안 긁는거야 그건 어딨어요? 여기여기여기 밑에 프라이즈 있는 데가 숫자고 위에가 보너스야 됐어? 됐어? 네? 아니 아니 안됐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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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억? 아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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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아야지 맞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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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5억이 아니야 에이씨 난 좋은건줄 알았네 당근님 무리가 되면 너도 좋은거 아니에요? 그니까 돼야지 누구라도 돼야지 아이씨 5억원짜리야? 딱 아니야 어어 어 어 뭐야 야 맞아 야 뭐야 이거 아니고 뭐 아니겠지 당연히 이거 아니고 야 아까 나 5억 있던 자리야 아니고 야 5억 있던 자리야 아싸 만원 보냈고 만원 아니죠 만원은 아니고 2천만원 아니고 아니 가격 나오는거야 이제? 5천원도 아니야 5천원도 아니야 야 만원 아니고 5천원 아니면 다 보냈죠 다 보냈죠 야 천만원대야 100만원대? 아 근데 같은게 있네 아이 괜찮아 괜찮아 5억도 나올 수 있잖아 2등 2등 얼마야 2등 1천만원 야 제발 제발 1 1 1은 맞아요? 맞아 맞아 1,2,3,4 야 이거 5억 앞에 앞에? 5? 2도 좋아 1?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은 없어 1천원? 1천원이냐 1만원 만원이냐 천원이냐 아이씨 1억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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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만만대도 어디 1천원 아 축하합니다 1천원이냐 본전이야 본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2만원 이하는 본인 소유에요 축하합니다 안 넘어져에도 돼요 네 200원 안 줘도 돼요 제 것 한번 긁어보죠 1,000원 갖다주면 바꿔줄걸? 맞아 자 행운번호는 1 행운의 넘버원 넘버원 5 아니구 5 아니구 7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많아 나 할 거 너무 많아 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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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됐다 나도 됐다 나머지 얼마인지 봐봐 5억 빠졌고 5천 빠졌고 1만 빠졌고 2천만 빠졌고 아까 5억 2개 있었어 미쳤다 미쳤다 우리 얼마야 1억이야? 1억씩 받는거야? 어 1억씩 1억씩 5억이면 1억 1억 3억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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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5 나오면 무조건 5억이야 1천원 1천원 5억은 5는 5천원하고 5 나왔는데 5억 나오면 와 미쳤다 하나 긁어보게 해주는거야? 열심히 한번 긁어볼래요? 그럼 여기서 당첨되면 침착맨님 3위에요? 침착맨님 3위죠 2 어때요 2 의정씨가 열심히 긁어 남자네 긁는건 자신있죠 2 3 3 2 2줍니다 3 3 하죠 벌써 바로 3이야 야 너네 뒤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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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긁어 다 치워버려 야 이거 5억 됐으면 좋겠다 5억 됐으면 좋겠다 그럼 2일이야 어 2일이야 어 2일이야 2일이야 진짜 2일이야 시원해 다 뒤졌다 근데 내가 초점을 잡았다 말았다 집에 자자자자자자 중요한게 아니고 5억이면 돼 5억이면 돼 원 명단 원 원 아 뜨문뜨문이야 뜨문뜨문 앞에 5면 어떻게 해? 5면 대박이지 대박이지 5 5 아 1 1 만원밖에 없잖아 1 1천원 와 축하합니다 본전 본전 근데 이게 2만대도 봐봐요 가격이 나왔는데 앞에 2면은 무조건 2천만원 어우 진짜 그러네 6 빨리빨리 하죠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1 좋겠다 3 아 좋겠네요 실력으로 다른거 쫙쫙쫙 위로 올려주세요 9 9 8 4 자랑 아 조져서 치워 꺼져 꺼져 꺼지다니 이게 1천원 당첨된거거든 이거는 뭐하고세요 막대하지 말고 어? 당근님 한번 긁어보실 2 아 감사합니다 2 2개 드릴게요 2개 드릴게요 자자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엔 오오 아래커부터 금액부터 2천만원 5천원 5억원 5억짜리 있다 그래서 요거를 봅니다 9 9 1 7 2 2 912 3 그리고 여기서 2천만원짜리 겹치나? 잠깐 9123만 아니면 돼 9123 아니면 돼 9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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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잖아 아퍼잖아 9123 오오오오 뭐야 오오!!!!! 오오오 walls 4 4 6 7 8만 4 6 7 8 5 4 ... 4 4 5 5 5로 5 진짜 되는거 아니야? 오오오오 아니잖아 5는 앞에가 저렇게 막힐으면 안돼 에이 8이네 8이야 에이이 왜 욕을 해 병건 욕했는데? 진심인데? 가까이 가져가죠 여기 옆에 뭐야? 그거 걸면 안돼! 망했어 그거 걸면 꽝이야! 파코드야 아 이거 5억대도 망했어 아 당구 아 망했네 판매자 확인용이야 확인용 이거 5억대면 니가 메꿔라 아니 다 안 긁었잖아 아 망했네 5억인데 아 7,8,6,1,2 2천만원 2천만원 있어 13131313 131313 1313 긁어 긁어 야무지게 긁어 야무지게 야무지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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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3,3,3,3,3 3,3,3,1 4,4,4 아 뭐야 까비까비 잘 좀 하자 아 의중아 니가 긁어서 나오면 2,2야 어? 2 먹기 싫어? 먹고 싶어요 아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하나 걷어 먹여줄게 있어 아 되게 안간절하네 막하네 막하네 그렇게 하면 나오겠어? 아 진짜 아 주지 말고 내가 다 할걸 인쇄단계 바뀔정도를 간절하게 긁으라고 돈 벌기가 어디 쉬워? 어기 장난이야? 그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자 마지막 기회다 의중아 진짜 잘하자 자 얘들아 5,9 나오면 끝난다 이거 5,9,9 5,9 5,9,9 5,9,9 5,9 5,9 5,9 5 아니야? 맞아 맞아 5 아니야? 2천만원? 2천만원 3일수도 있고 5일수도 있고 아니야 3이어도 1천원 아 1천원? 아 1천원 아 3이어도 5 치고 약간 밑에 아 아 천원 나 열심히 했어 너 해 너 해 천원 너 가져 덩고라 나 열심히 했어 이거 가져가 사기야 오늘 사 너 해 너 해 오늘 너 일당이다 아 그거는 열심히 했어 아니 오늘 너 일당이니까 가져가 자 2천원짜리 복권 한번 긁어볼게요 이거 좀 씹어 당정되면 씹어 어 어 이건 어떻게 긁지? 그거는 게임별 행운그림 두개가 모두 일치하면 아 각각 긁어야 되네 클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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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해야 돼 똑같아야 돼 클로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색깔칠하는 클로바 아 색깔은 다르구나 얼마짜리나? 각각 다 2만원 2만원 실패 2만원 실패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 클로바 다 그림을 맞춰보고 아 이게 소영이가 그때 해서 긁었던 건데 2천원이 계속 나왔어 2천원짜리잖아 2천원이 계속 나왔어 별 클로바 이게 안 당첨되면 밑에 그댈 볼 필요도 없잖아 그치 잭 아니지 에이스 별 스페이드 맞았다 어 왔다 얼마야 얼마야 금액 봐야 돼 왔다 야 왔다 뒤에 금액 봐봐 내가 봐줄게 뒤에 금액 얼마야 2천만원 10억 천만원 아 10억 1억 천백만원 앞에 1위면 일단 헉 1위면 무조건 천만원 이상이야 그치 2천원 2천원 4천원 2만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1위면 무조건 1위면 붙으면 끝이야 아 나 1억이면 어떡해 1억이면 1억이면 잠깐만 야야야야 6천 6천 2천 6천 2천 6천 2천 6천 2천 아 뭐야 왜 아이씨 2천원 2만원도 있어 아이씨 방금 좀 없었나 2만원도 있어 너무 없어보였어 아직 안심 2천원이 어디야 너무 진심이었어 2천원 본전이야 2천원 본전 3천원 맞은거야? 3천원 벌었어 2개 너는 몇개야? 3개? 3개야? 너 끝났어? 아니 나 있어 제가 많으니까 제가 좀 더 자녀할게요 저 아직 수돈이 빽빽이거든요 잘해 뭐라고요? 어? 벌써 야 이거 하나에 2개 될 수 있어? 몰라 그건 몰라 2개씩 있는거 아니야? 없네 어림없네 야 이거 재밌다 나도 사서 긁어볼까? 방금 긁어 재밌네 이거 야 얼마짜리 이게 앞에가 1이어야 되지? 어? 시옷인데? 시옷?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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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옷 뭐야? 시옷 뭐야? 4천원? 아 4밖에 없는데? 4천원? 아니지 시옷은 4밖에 없지 아니지 1이나 2인데 그치? 1 2 해봐 4천원이다 4천원은 어디야? 야 4천원이 어디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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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 최고점 어 뱀 뱀 니꺼 여기다 넣은거야? 어 여기다 넣었어 일단 모아놨어 일단 나 단군이 한번 해볼래요 또? 아 저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의중씨 한번 해봐 예 한번 주세요 의중씨 2주 나 2주일거야? 2줄게 2 2일 2일 이번에 안되면 얄짤없어요 나 단군님 믿어요 의중씨 네 간절하게 해봐요 안간절해 되게 간절해요 간절하게 해봐요 되게 간절해요 되게 간절해요 근데 이거 아예 안나올수도 있어요 같은 그림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맞아맞아 안 나올수도 아 씨 아 이거는 당근님 이렇게 날 실망시키기 있어요? 아니 근데 종수씨가 저거 준거에요 의중씨 내꺼 한 번 아이 좋아좋아 아 당근님 안간절하네 아니 종수씨가 준거잖아요 아 여기 절로 나와 어떻게 그림을 못맞춰 아 이렇게 안맞기 쉽지 않은데 소영이도 2천 계속 나온건데 의중씨 그 10억 나오면 의중씨 어? 2억 가져가는거에요 와 미쳤다 대인배다 아니 이제 4억 가져가는거지 4억 아 얘는 안되겠다 똥석이다 똥석 아니 야 이거 어디야 회사 이거 중국사람냐 스피또 스피또 아니 이거 가라 아니야? 마지막 기회 한 번 드려요 더는 없어 아 잘못맞는거 아니냐고 이거 안되면 더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 10억이면 저는 당근님께 2억을 더 드리는거에요 알았어 와 진짜 이런 친구 없다 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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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사이 아니 두 번째 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되면 난 진짜 오늘 안줄거야 너 못 믿어 아 근데 이렇게 보면 4천원이 잘나온거야 엄청 잘나온거지 쉽지않 아 너무 간절함이 아 가 가 너 앉아 앉아 넌 하지마 넌 진짜 앉아 진짜 하지마 얘한테 버리는거야 복권 1등 될걸 10억 될걸 버리는거야 지금 2천원 계속 쓰레기통에 버리는거야 2천원 4천원 계속 되는데 아니면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이게 긁는 순간 되는게 아니라 인쇄가 돼서 오케이 오케이 호방하게 한번 긁어봐 호방하게 호방하게 나는 이미 2회 당첨자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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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7였다 2,7 2,7 5억원이 이고 7만원이 7 아 2천만원이 7 그쵸 2,7 시원하게? 4? 4인데? 5천원 오오오오 와 이렇게 된다니까 대사람들은 야 금액부터 긁어봐 건들지마 아니 금액부터 긁어보라 아 금액부터? 어 10억원 10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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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자 2만 종서야 1억 하나만 하자 1,100 4천 4천부터 긁어봐 4천부터 긁어봐 4천부터 긁어봐 안 돼야 돼 안 됐어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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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만 2만 가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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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오히려 좋아 남은 게 다 1,100만원 대기만 하면 돼 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다이아몬드 빈 다이아몬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1억 동전 동전 이렇게 좋은 카드인데 J J 어 Yeah 10억 나오나 보다 10억이 있다 10억 나오나 보다 10억 10억 오윤희도가 다가 다가 색깔 누가 칠하다가 말았어 칠하다가 말았네 칠하다가 말았어 아 밑에가 남았어 아니 여기 털 털 때 철개 좀 해주세요 아니 여기다 막 바닥에 뿌리지 말고 바닥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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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한번 몰아줄게 줘보세요? 줘보세요? 아니 나 슬리퍼 안 신어가지고 그럼 나 안줄래 슬리퍼 좀 하나만 아 줘보세요라니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지? 자 여기 여기 슬리퍼 감사합니다 청소씨도 슬리퍼 네 고맙습니다 슬리피 여기 10억있어 지금 야 진짜 이거 10억대면 내가 너 2억준거다 자 작은거부터 갈게요 내가 2억준드니까 빨리빨리 해봐 어 되버렸어 어 뭐야 2천원 또 될 수 있어 또 될 수 있어 또 될 수 있어? 아 아 또 돼 어? 어 뭐야 아 다 봐달라 퍽이나 세웠다 퍽이나 세웠다 됐잖아 2천원 아 맞아 됐는데 아 됐잖아 아 2천원이면 잘한거야 아 대도 심각될줄 알았지 대도모라고 나나나나나 아 그래 고맙다 어 나 돈 많이 벌어 나 만원 채우겠는데 행운의 숫자 9 9 9죠 3금 5억 어? 바로 9 아니야 hombres 2천만원 일단 좋아 숫자는 좋아 오오..어 숫자는 좋아 오오오오아 어? 어 되기만 하면 돼 어? 대기만 하면 돼 제 아리랑 야 이거 상철이면 좋아 어 좋아 좋아 뭐가 돼도 좋아 1만원도가 네 아참 이거도 되지마 될까? 2천만원은 되겠지 아싸 2천만원 아싸 어그로가자 5억이다 남은거 5억 9 9 9 하나 남았어 남은게 1 2 3 1 2 3 9 1 2 3만 안나오면 돼 9만 나오면 돼 2 어 1 이거 봐도 1인데 9가 제가 속 시원하게 갈게요 몇장 안남았거든요 한꺼번에 쫙 긁고 금액 맞추죠 언제 꼼질꼼질하고 있습니까 야 맞았다 야무지다 야무지다 일단 또 맞았다 나 금손이다 금손 나왔어? 그럼 나왔어 나왔지 아이 이거부터 보고 급해 어차피 당첨된건데 뭐 급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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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수씨 이거 안된거부터 긁어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액수 확인해서 제거해보게 아 안된거부터 5억원? 1억원은 빼 어차피 우리 10억 먹을거니까 10억이야 우리는 필요없어 필요없어 버려 버려 얼마야 아니 겹치기 나와 겹치기 나와 아 1100만원도 천원 냄새가 2000원 냄새가 2000원의 향이 2만원도 아니야? 설마 이거 4000원이라고? 아 2000원의 향이 남은거 2000원? 아냐아냐 5억 나올 수 있어 겹칠 수 있어? 아 모르지 난 근데 당첨돼도 왜 아쉽지? 이게 약올리게 하는거야 사실 2000원짜리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근데 나 다 합쳐서 벌써 만원 넘었다 4천원 4천원 2천원 그거 다 의중돈이야 고맙다 아 뭐 내가 게임 못한거지 뭐 병건씨는 그거 마지막에 읽죠? 하나 남았으니까 그거? 이거 의중이 내가 줄게 어? 고마워요 2대2 2대2 2211 아 난 너무 많아서 있나요? 난 아이씨 동서민이 진짜 나 많이 됐는데? 아 좀 하나 해봐 야 우리 목표 크게 가지 말고 만원대라도 한번 늘어보자 아 그래 그래 아니 만원대도 하나 안나와 이거 확률이 만원대라도 늘어볼게 오 됐다 왔어? AA? A1카드 에어라인 딴 데 아 10억원 빠졌어 욕심 우리 안부랬으니까 아 1억도 괜찮아 1억도 괜찮아 2만원 빠졌어 어 2만원 빠졌고 천만원 빠졌어 1억있어 1억있어 아 그거 얼마 남았어? 4천원하고 4천원 2천원 아 아 씨바 또 2천이야? 아 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하아아 아니 이거 EA보다 더 나은데? 아 의중씨 들어가 의중씨 이 타임에 흐름 끊어줘 의중아 흐름 끊어 EA가 해자네 흐름 끊어 흐름을 끊기 위한 교차투입 의중씨 아 근데 되긴 잘 되는데 물이이 흐름 숫 Slow 잠깐 잠깐 ! 너 하지마 종수가 해 내가 할까? 너무 냄새 안좋다 아니 인쇄.. 인쇄가 달라지나? 내동전으로 해도 될까? 어차피 똑같은데 하지마 니가 하지마 당근이가 여기까지 망쳐놨으니까 아 뭔 소리야 뭘 망쳐놔 말이 심하네 호박 해라이 당근 손 땄어 아 내 뺄.. 의중 손 땄어 퇴씨 야 소금뿌려 소금뿌려 에이씨 자세히 하겠습니다 에이그 태환씨 소금 있어요? 소금뿌려 아 굵은 소금으로 뿌려라 어 아니 이해인의 혜자야 이거 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복권위원회가 더.. 나라에서 만든 거 동행복권이라고 따로 있어 이게 동행복권이야 동행복권에서 만드는 거야 아.. 동행복권 복권 하나밖에 없어 아.. 꽝이네 개똥손 진짜 나 이만큼이나 어구여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쏟을 뻔 했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뭐야 꽝이지 하하하하 잘한다 잘한다 뿌려라 소금 뿌려라 아 그 진짜 뿌리네 의중이한테도 뿌려 의중이한테도 아 그 안 돼 안 돼 나 입에 들어 나 짬짤해 해야 돼 해야 된다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오케이 간다 마지막 장이야 이거? 마지막 장 끝이야 제발 제발 소금때문에 소긍소긍소리나 제발 하나만 제발 붙어줘 하나만 제발 붙어줘 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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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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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별 빰 아 차 branches처럼 아 에이씨 아니 근데 많이 됐어 소금 쓰려라 성과가 자 여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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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가서 바꿔볼까? 저는 2천원 복권으로 바꿔 볼까 근데 이거 바꿔주inger 판매점이 따로 있어 2천원 4천원 2천원 1천원 다 합쳐서 1만 3천원 오 짭짤하네요 소금이나 그런가? 여기 물티쉬 해가지고 이걸로 딱 일단 이걸로 긁고 야 1만 3천원이면 진짜 차절짬뽕 먹고 3천원이나봐 그 동네에 그 동행복궐 홈페이지가 지금 판매처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교환하시면 또 새걸로 줍니다 그럼 요 4장으로 또 바꿔서 1학천금의 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당첨될 수 있다 여기 그 물틸 수 있어요 이거 저 손을 좀 씻고 올게요 화장실도 갔다오고 아 재미지네 아니 그 광고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사온 거에요 짜증만 나네 그니까 아까 그 왜 그랬나 싶어 우리끼리 게임 괜히 뭐 서로 얼굴 불키고 그죠? 뭐 했나 싶어요 허망하다 허망해 이거 나 돌리자 예 허망해 치워 이것도 잠깐만 그 게임 자꾸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동전 에이씨 에이씨 미루 에이씨 이거 종수 꺼요? 에이씨 왜 이렇게 또 깍지가요 에이씨 섞어 섞어 아 섞어 섞어 섞어서 그거 니꺼 내꺼 같고야 네 종수가 책임지고 바꿔오기로 해요 다음에 에이씨 에이씨 야식이나 먹을까? 야식이나 먹을까? 네 저 게임은 사람이 좀 많으면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돌아지 MT 때 한번 만들어 올게요 네 카테고리 잘 해가지고 에이씨 그럼 여러분 그 여러분 그 여러분 그 일해서 보세요 건강하게 재미로 하는 거지 또 한 장씩 재미로 파는 거지 하는 거지 이걸 또 저게 또 너무 매몰되게 그러면 안 돼요 병원씨 네 또 내일 가자마자 또 100만원어치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에이씨 저거 1인당 하루에 10만원어치밖에 못 사요 에이 저 그런 사람 아닌다 에이 아 그 10만원 또 꽉 채워서 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 10만원어치도 안 돼요 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될걸? 한 3, 4만원어치? 돌면서 사면 살 수 있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하지 굳이 살 거면 100만원어치 살 수 있지 근데 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한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10만원어치 사면은 그 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나? 여기 치우죠 아 근데 이 시스템을 미리 마련해가지고 잘 썼네 이거 원래 카드 강하려고 한 건데 그 그 그 그 병건 씨도 금고 그 근데 그.. 나중에 경건 씨 네? 저거 한 몇 개 구해놓고 그냥 게스트분들 재미로 주세요 그래야겠어 산하 씨 재미로 사놓고 경품 주는 거지 상품 뽀찌만 받아요 대면은 대학에 3만 달라고 그러세요 7대3으로 일단 제 복권도 어셨어요? 다 섞었어요? 제 복권이야? 왜 제 복권이야? 감자튀김 꼴 나고 싶어요? 감자튀김 꼴은 뭐예요? 안 섞은 거 왜 허락도 없이 섞어요? 감은 좋죠? 감성은 좋지 갈 거요? 그 감성 이해 못해요? 남의 거 손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놓고 가세요 화나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천금을 누려 이거는 이 사이에 우리가 신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야식을 시키자고 했는데 하나 드셨나요? 그럼 시키지 마요? 아니요 저는 안 먹었잖아요 시킬까요? 내 것만 시켜줘요 나도 먹었고요 그래요? 호기달래기 호기달래기 아 그래요? 근데 의심 씨는 게임도 잘 못했는데 먹으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잘 먹어야지 자 그럼 뭐 아무튼 시켜보도록 할게요 쥐는 자 그 이 요거 정수 씨 이거 네 슬리퍼? 오케이 슬리퍼 이거 하세요 자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 개인 방송할 때 온라인으로 좀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 아 재밌어요 뭐 복권? 복권도 있고 캐치미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그 동행복권 홈페이지 가면 이것저것 있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처졌냐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10억이 돼서 농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리비아 가려고 들텄는데 이게 하나 꿈으로 날아갔으니까 허무한 거지 난 그래도 한 몇만원은 나올 줄 알았어 나도 한 2-3만원은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니까 잘 좀 사지 그랬어 에휴 니가 삶마 저거 책임지고 바꿔와 병원이가 감자튀김처럼 섞어버렸잖아 아니 단첨된 사람도 있겠지 매주 로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두 분간 됐겠지 뭐 그게 뭐 남의 일리 같지 뭐하자 이제 단구님이 준비된 컨텐츠 아주 재밌었어요 시간이 진짜 쑥삭쑥삭하네요? 벌써 9시가 다 됐어요 9시밖에 안됐어요? 응 갑시다 갈까? 먹고 그 그거 하고 먹고 네 병원씨 뭐 준비한거 있을텐데 있겠지 아까 월드컵이랑 아 그거 있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아 맞아 맞아 그거 재밌었어 에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복권도 안됐는데 10억 있었으면 뭐 에휴 그냥 10억 되자마자 방송 끄고 그냥 바로 그냥 비행기 공간 가는거지 아니 농협 가야지 농협 농협 왜 당첨부 받아야지 지금 안좋아 지금 시간 들었어 아 앞에 텐트치고 잘했지 아 그러면 안돼 당해 당해 아 그래 딱 여기 여기 짱 박혀있어서 그 경비 불담에 딱 숨어있다가 여기를 막 찾아올 수 있어 사람들 일단 들고 셋이 흩어져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게 아니 근데 그런 생각 해본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로또 1등 이런거 당첨기다보면 1등때면 뭐할까요? 상상하면 재밌잖아 그치 뭐하고 싶어요? 저는 맨날 해요 그 방송에서 맨날 첫날 그 상상의 날을 펼치는데 그 뭐에요? 로또 1등도 있지만 슈퍼볼 파워볼 날을 쳤는데 몇천억을 준대요 그니까 한 그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당첨된다고 한 한 십몇억 한 십억 십오억 한 십억이라고 치자 한 십억 한 이십억 일단 방송 끄고요 무인도 들어갈겁니다 왜냐면 전 그거 하고 싶어서 요새 이제 약간 우리가 디지털 치킨? 간단하게 치킨 먹자 순살로 순살로 먹기 편하게 순살로 치킨 먹어야죠 치킨 먹어야죠 괜찮아 치킨 먹어야죠 에이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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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 양념? 양념 반 순살반? 순살 반반 좋아 양념 반 그냥 허레드 반? 반반 순살로? 알아서 알아서 맛있는 거 반반 술? 술? 맥주 안 먹어 맥주 안 먹어? 소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와인? 안 먹어? 안 먹어야 무인도를 가면 약간 좀 이제 좀 썩어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거기서 이제 좀 핸드폰도 놓고 그냥 정화하다 오는 거 한 달 정도 음 라면만 한 몇 번 들고 가서 음 나머지 사냥하고 못낙은 날을 라면 끼려 먹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자다 일어나서 빗물에 샤워하고 약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음 에이 근데 그런데 고런 상황에서 이제 맘 편이 아 이제 한 달은 제가 쉬다 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가면 거기서 방송을 촬영해야 되고 약간 컨텐츠를 찍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버티면 대단하다고? 하루만 버티면 대단한 거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한 15억 20억 되면은 그냥 가족들 몇억씩 주고 오 저도 주겠네요 우리 가족이니까 저 전화 좀 하고 와도 돼요? 네? 전화 좀 하고 있다가 두 분이서 좀 숭고 있는 얘기 좀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잠깐 빼드릴 테니까 편하게 이렇게 가족들 몇억씩 주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장인 장모님 드리고 우리 부모님 드리고 형수 주고 처남 주고 와이프는? 와이프는 내 가족이니까 우리 돈이니까 그렇게만 주고 이제 나머지로 뭐 할까 일단은 그러면 한 10억 남겠죠? 아니 몇억씩 드리는데 근데 10억이 남으면 15억 당첨 낸다면서요? 한 20억에서 15억 아 20억에서 아 그럼 한 10억 정도 남죠 15억 맞고 네 근데 그 정도면은 그냥 차 한 대 뽑고? 아니 차 안 뽑고 차 안 뽑고 근데 뭐 딱히 10억이니까 뭐 별게 없네 어? 10억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10억 정도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좀 여유있어지는 거지 뭐 인생을 바꿀 돈은 아니지 사실 10억이 그럼 저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바꿔볼게요 조금 더 여유는 생겼는데 여유는 생겼으니까 그냥 차차 생각해야지 만약에 한 100억이잖아? 어 그러면은 그냥 뭐 아 뭐 건물도 안 사 나는 그냥 100억 갖고 어 맞지 맞지 그냥 하는 일 하면 사겠는데 한 10억이면 조금 애매하지 그건 맞아 10억으로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아 놀고 먹자 이건 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한 100억이면은 그냥 집 한 채 사고 남은 돈으로 그냥 굴리면서 사면 되는데 10억은 사실 요즘 집 값이 뭐 그래서 10억으로 며칠 전에 제가 방송할 때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의견 차이 자 100% 확률로 10억을 받을 수가 있고 50% 확률로 100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당군님은 어떤 걸 뭐라고? 100% 확률로 네 100% 확률로 응 당군님은 10억을 받을 수 있어 응 근데 50% 확률로 100억을 받을 수 있어 10억이요 어? 왜죠? 10억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확실한 게 10억이니까 근데 50% 확률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100억인데 안.. 근데 10억도 기대값을 못 받으니까 음 근데 네 그런 건 있어 어떤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어 무조건 얼마? 10억? 10억과 근데 10억인데 10배인데 확률은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대값은 50억이네 50%에 100억이 좋은데 네 근데 있고 없고지 아 0가 될 수 있다 내 입장에서는 빵이냐 100이냐 하면 어 그러니까 이쪽이 한쪽은 무조건 10을 받는 거고 이건 빵 아니면 100이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10이 낫는 거지 어 그런 식의 예를 들어 확률이 50% 확률로 뭐 100억이냐 5억이냐 어 이 정도면은 도전해볼만 하지 100억이냐 5억이냐 하면 도전은 얼마 한다 5억이 깎이니까 5억이라도 받으니까 어 근데 0원이랑 100억은 좀 크다 0원이랑 100억은 크다 어 10억이 너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그래도 10억 정도면은 꽤 큰 돈이니까 꽤 큰 돈이죠 어 근데 만약에 봐봐 응 그러니까 나는 100억이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를 생각해봐 와 10억이라도 근데 이런 게 있어 너는 그래서 10억을 선택했어 응 근데 나는 나 50% 100억 하려고 했는데 내가 100억이 됐어 응 그럼 90억을 잃어버린 거 같지 않을까요? 상대적 박탈감 아니지 좋아해 주는 거지 오 아니 참 사람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저는 100억을 선택할게요 응 당군님이 10억 선택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거지 종수 씨에게는 10억 정도는 뭐 그렇게 맞아요 큰 돈은 아닙니까 사실 근데 100억이 돼도 전 별 적었거든요 얘는 약간 놀이 같은 거지 저는 그냥 노는 거지 그럴 거면 기왕이면 근데 저는 10억이면은 그래도 제 인상이 꽤나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 정도니까 10억을 두 코에 붙입니까? 네 100억이면은 나는 만약에 그런 기회에서 100억이 되면 시청자 분들께 다 뿌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에에에에에 나 50% 100억은 여러분 다 드릴게 에이그 참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되게 쿨하게 하면서 약간 이게 재미있으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덮고 있지만 아니요 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진짜면 저 진지합니다 100억은 뭐 진짜예요 없어도 돼요 100억 사실 이 복권도 그냥 뭐 1등대봐 10억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간절함이 좀 없었어요 재밌으려고 일부러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억이나 100억이나 또 종이쪼가리하니까 근데 저는 100%로 10억 받을 것 같아요 100%로? 저는 50% 그러면 90%로 10억이고 50%로 100억이면 어때요? 10%가 빠져 그래도 90% 오 진짜? 오 되게 안전하시네 그래도 90%요 오오 50%는 너무 근데 90%를 골랐다가 10억도 못 받으면 어떡해? 오 너무 아까워 그거는 그냥 내가 재수가 없는 건데 아 그건 그냥 내 재수가 없는 거야 근데 50대 50은 안 돼도 할 말이 없어 50대 50은? 근데 9대 1이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그냥 진짜 안 될 놈인 거야 나는 그럼 5대 5였어도 안 될 놈인 거야 하하 저는 그냥 이게 수학가잖아요 응 기대가 50억 그래서 100억을 고민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0이 너무 별로야 아 0이?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렇게 100%로 만원에 어? 응 뭐 금액이 작아지면은 모험을 할 수 있지 응 왜냐면 아 만원과 10만원이면 만원도 10만원이면 사실 10만원 없어도 되는데 근데 10억은 이거 너무 커 크 seemingly 그것도 맞지 응 50억은 너무 커 clockirty 그것도 맞아 공돈으로 10억일이 이 정도는 뭐 1억 정도는 뭐 1억이면은 한 달이면 번다 그건 아닌데 이건 좀 커 10억이 가지는 의미가 커 1억이 물론 되게 큰 돈이지만 10억에서 100억 가는 건 너무 그런데 10억.. 금액이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난 당연히 야 이거는 기대값으로 50억과 10억이다 100억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한 게 1조와 10조잖아요 전 그냥 1조 먹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지 10조면 1조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설득당했어 그러네 1조면 그냥 1조 먹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냥 그냥 큰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아니 막말로 1억 1억 우리가 얘기하지만 1억을 현금으로 본 적도 없단 말이야 없지 없지 1억은 현금으로 못 보지 내가 보기에 그래도 통장에 어쨌든 찍히는 돈은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억대를 예를 들면 전셋값만 해도 요즘 그냥 억대 넘어가니까 근데 10억 정도면 꽤 큰 돈 정말 큰 돈이지 1조를 은행에 넣으면 요새 은행에 이자가 싸도 한 1% 좀 안 되게 주지 않나요? 은행 이자 얼마죠 요새? 예금해놓으면? 별로 안 주지 근데 좀 올라갔을걸 최근에 예금금 근데 1%만 돼도 100억이야 1조 다 넣어놓으면 어 뭐 또 시절등이 없는 거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1년에 그냥 연봉 100억이 생기는 거야 1조 있으면 미쳤다 근데 1조가 없어 1조면 근데 그렇게 만약 있으면 왜 넣어놔 그냥 쓰지 만약 있으면 1조를 통장에 넣으면 세금만 더 나간다고 아 그런가 1조로 통장에 넣는 사람은 세금이 더 안나오지 않을까? 이게 더 올라간 금액이 내는 거 아니야? 세금은 더 안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뭐를 하는데 세금이 나오지? 침착맨님 일로 와보세요 1조로 넣는대 1조를 넣는다고요 은행에? 침착맨님 램프의 지니가 나타났어요 침착맨님께 100%의 확률로 10억을 선택할 거냐 50%의 확률로 100억을 선택할 거냐 얘는 100억이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강남아 나와서 했었어요 어 나도 봤어 그 영상 아 그래요? 얘는 100억이라고 했어요 어? 어디 갔고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네 뭐라고 했어요? 난 무조건 100억이라고 했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은 어... 수학적 계산으로 맞아요 10배 튀기기니까 그렇죠 못 먹는 거 계산하고 하면 평균값이 50억이니까 그렇죠 5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정에 대한 보너스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죠? 보너스 근데 보너스가 5배보다 많냐 하면 또 그건 아니야 그죠? 확정에 대한 그 메리트가 아 아니지 아니지 100억이지 그럼 100억이죠 그래서 100억인데 어... 우리가 또 같은 얘기 했을 것 같긴 한데 1조랑 같은 얘기 했죠? 1조 10조 했죠? 했죠 했죠 1조 10조 하면은 우리는 1조를 고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거야 사실 100억을 고른다는 거 자체가 네 근데 나는 100억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죠 왜냐하면은 그... 이게 없어도 그냥 생활할 만하니까 그게 꼭 막 뭐 필요 없다가 아니고 10억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10억짜리 도박을 할 정도는 된다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 없어도... 없어도 살만한데 없어도 살만하다? 근데 100억이 들어오는... 근데 내가 만약에... 모험을 걸만한 거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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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그리고 욕심하고도 있는 거 같아 내가 뭐 만약에... 뭐... 지금 막 생활비가 너무 쪼들려 그럼 당연히 확정인 걸 받겠죠 그리고... 내가 뭐 100억이 있어도 어... 내가 돈이 조금 더 쌓이는 게 좋으면은 10억 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맞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계산해보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내가 확정으로 받을 수 있는 10억으로 100억짜리 도박을 하는 거잖아 50%로 그쵸? 오... 일정억...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떨리는데? 왜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일정으로 좀... 저는 그냥 10억 그래도 오... 안정감 있는 10억 저는 10억? 네 그냥 10억 10억 정도면 내 삶이 너무 풍요로 질 것 같아 그 말이 맞네 10억짜리 도박을 하는 거네 그렇지 신이 도박권 하나를 준 거잖아 그렇죠 10억짜리 도박권을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호화롭고 사치스럽네 엄청 사치스럽죠 근데 10억 가지고... 빵이 돼... 빵과... 백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이 투자해서 5억이냐 뭐... 난 50억이냐 이러면 당연히 하겠지만 제로가 되는 게 난 너무 리스크가... 난 방금 빵이라 그래서 10억이면 빵을 몇 개나 사먹을까 이걸로... 아... 그러니까 제로가 무조건 중간이었고 제로 대 백이면 이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야 도박의 개념이죠 그냥 도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난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아... 투자면은 사실 중간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를 손해본다 이게 있는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빵 대 백이잖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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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다시 얘기하면 그 10억도 내 돈이 아니야 원래 그렇지 어차피 없어도 그만 있는 게 영원해서 나는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 그냥 기회를 한 번 준 거라서 뭐 그냥 공짜로 한다 하면 또 어차피 손... 손해가 아니니까 0원이 돼도 어차피 내 돈 잃은 게 아니라 그렇지... 혹시... 의중씨 롤 할 때 이즈리를 하면 선템 여신의 콤물 가나요? 여신의 콤물... 도란검 안 가요? 패기롭게? 손템으로? 손템으로? 요즘에 이즈리를 안 해가지고 서프만 해요 근데 저는 그냥 10억 받을 것 같아요 10억이면 그래도 되게 여유 있게 그래서 어제... 어젠가 그제인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는 게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생각하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 나는... 막상 또 그때... 생각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되게 그렇지 이런 냉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우리께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사람이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지 맞아 1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떻게 10억 100억이었잖아요 100억 100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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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잖아요 봐봐요 그니까 그러네 그래서 나는 근데 난 천억 넌 천억? 아 100억 정도는 없어도 산다 아니 50%잖아 그건 맞아 수학... 나는 수학가라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저건데 어 근데... 1조... 1조 10조? 1조 10조 1조 아니 10조 아 10조? 어 10조 1조 10조? 10조 11조 나는 100억 1000억이면 100억 할 것 같은데 난 100억 1000억이면 100억 100억 1000억이면... 음... 넌 1000억? 1000억 오... 참 100억 백... 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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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천조랑 경? 그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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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너무 아득하기 때문에 아니지 천조로 받으면 끝이네 아 생각해봐 천조가 생기면 각종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전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 막 총 들고 막 납치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럴 만할 바에 없는 게 날 수 있어 아... 근데 그 돈을 은근히 받을 수 있다면? 음... 은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고 위대하게 받을 수 있다면? 아... 아...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즉시 보디가드에 나오는 그... 영화 보디가드에 나오는 그 보디가드들이 막 다 나를 지켜준다면? 아... 근데 그 보디가드들도 못 믿어 그때 사람이... 근데 그 보디가드들은... 의식이 많아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너한테 충성을 한다는 전세 조건 아... 잡일은 안 해줘 딱 보디가드 그럼 뭐 잡일이야 고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니 몸은 절대...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어 아... 내 몸에 안전해? 안전해 그러면 천조지 그럼 뭐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없지 이런 얘기 할 때만 참... 공허해 아까 복권 긁고 끝난 느낌이야 아... 오히려 좋은 게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꼴랑 10억이야 우리 천조도 아니야? 뭐 천조야? 난... 난 100%로 10억이라니까? 아 맞네 너무 아쉽다 에이 됐어! 야... 안 돼도 돼 에이... 너무 아쉽다 아휴... 10억이면은 그치? 10억이면은... 4, 2, 2 좋죠 4, 2가 아니고 4... 아니 6, 2 10억이면 아까 그 족발을 맨날 맨날 시켜먹어도 하... 맨날 먹겠다 뭘 맨날 먹어 뭐... 죽을다까지 먹는 거지 아닌가? 아... 네... 하... 이런 상상을 하다가 이제 공허해지는 거지 아... 아 근데 내가... 아 센터 온다? 아 근데 내일 일하러 가야지 상추도 추가할 수 있겠다 10년에 9천만 10년에 9천만이야 10년에 9천만이야? 10년에 9천만이야? 10년에 9천만이야? 그럼 100년 먹어도 9억이네? 야 100년 동안 족발 먹어도 1억이 남네? 와... 아... 아니야 내가 한 끼만 했어 3끼 먹으려면은 33년 아 33년밖에 못 먹어? 아... 까비 근데 지금 몇 살이야? 40살이지? 70살 75살 75살 땐 못 먹어 아 까비 좀 일 더 할게 아 그리고 족발 먹다 물리면 차돌 짬뽕 먹지 뭐 어 좀 싼 거 먹지 뭐 한 25부터는 김치에 밥만 먹어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본인들의 어떤 그 미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다들 아우 잘 안 해봤어요 사실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막연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안 해봤어 그래도 뭐 먹고는 뭐 이 정도는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그래도 한 번은 했을 거야 한 번은 난 뭐하고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어? 그니까 뭐하고 살까 해서 그 뒤에 연상은 안 했던 거야 연상은 안 했는데 뭐할지 모르니까 그건 했지 그건 되게 많이 했지 뭐하고 살까 뭐하고 살자 생각해봤을 때 내가 어떤 그렸던 그림보다는 다들 괜찮지 않아요 지금? 혹시 그 필요하면 양초 3개 갖고 와서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음악도 틀어져 음악도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나도 저는 아예 제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 그렇지 뭐 예측이 그니까 단군님은 예전부터 방송 쪽 일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 전에는 아니 전혀 난 일일에 잘 할 거라고 아니 상상도 못 했어 어 그래요? 네 난 진짜 일도 생각한 적 없어 되게 이상하게 왔어 저는 서른 넘어까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병원씨도 얘도 뭐 상상 못했겠지 얘도 많아 그리고 했을 텐데 음 음 음 음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말했어요 한 열 번 말했을 거 같아요 얘는 나랑 처음 만났을 때도 뭐 말해도 돼요? 안산에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해도 돼 말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사이에 일단 해보세요 그럼 안 돼요 아니 근데 말 내가 잘 골라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봐요 그때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아니 그때도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 나한테 어떻게 해? 돈 좀 빌려달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자금 융통되냐고?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뭔가 그 당시에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좀 만화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치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근데 왜 그러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 그거에 약간 쩔어 있었어 맞아요 어 그 때 당시에 저는 진짜로 뭐랄까 쩔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한 예민하기로는 100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예민하기로 1등은 자신 없고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보고 사석에서 처음 만났는데 안산에서 근데 사실 그런걸 비추기가 쉽지 않거든 처음 사석에서 만난건데 물론 친했지만 근데 그게 나한테 느껴질 정도로 아 얘 되게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구나 왜 느껴지냐 감출 수가 없어 짜증을 막 냈어 아 나 마감해야 되는데 심지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 아이디어로 내 모습 한 거잖아 나도 기억난다 나 얘 만났을 때 내가 방송 시작할 때 얘도 방송 되게 잘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우리 그때 저기 갔을 때 카페에 가서 만화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 왜냐면은 머릿속에 끼얘 마감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계속 회의 회의 아이디어 그래서 만나서 짜장면 먹고 바로 작업실 갔다가 카페가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 가서 쏘영이 한 번 안아주고 이게 그 개그만화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확실히 아 맞어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그냥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스토리는 스토리 나름의 어려운 게 있고 그치 그치 개그는 개그 나름의 어려운 게 있고 그치 그치 개그는 계속 그 안 익숙한 거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익숙하면 재미없어지거든요 아 그게 어려워요 맞아 뭐 제가 뭐 다 창작한 것도 아니고 주워 먹은 것도 많지만 어렵지 그런 게 어렵더라고 나는 애초에 그냥 만화가들의 그 어 난 너무 빡셀 것 같아 일주일마다 한 게 사실 일종의 뭐 코미디 공개 코미디 뭐 코너 같은 거를 그리는 건데 맞아 그게 보면은 공개 코미디 같은 게 보면은 나는 그 만화 그리면서 너무 존경스러워 응 기열이 형 같은 어 예전에 뱃속 하셨던 분들 어 일주일 동안 계속 창작하시는 분들 이걸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지?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난 그런 것 같아 그분들은 어쨌든 뭐 계속 모여서 하고 같이 하고 이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하니까 누가 끌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잖아 응 같이 의논할 사람이 있고 어 물론 뭐 당연히 너무 힘들지만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웹툰 작가는 혼자잖아 사실 요새는 그래도 스토리 작가 그림 작가 있고 막 의논하시기도 하고 막 같이 공동연재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공개 코미디는 코미디 코드 코미디는 코미디는 연기 연습도 해야 돼 아 그렇지 대본도 외워야 돼 아 그거를 반복 숙달 해야 돼 그리고 같은 그 뭐 뭐 뭐 코너가 있으면 그 코너에 계속 변형을 해서 계속 새로운 걸 나가야 돼 맞아 그게 이제 어렵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만화는 만화는 그래도 책으로 나오고 뭐 하면은 이게 계속 있는데 개그는 저작권이 없잖아 없지 근데 개그는 저작권이야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개콘에서 유행어 그냥 유행이 지금 유명해지면 사실 거의 라디오에서 그냥 엄청 엄청 스타는 됐지 사실 다른 사람이 그냥 유행어 써가지고 광고하는 것도 나 되게 많이 들었어 유행어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그런 건 맞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개콘 같은 데서 한 번 뜨면 완전 그럼 요새는 만약에 유행어를 썼는데 이게 저작권이 생겨요? 안 생기지 또 비싸지 않나 근데 뭐 나는 근데 나는 근데 그때 뭐 그거 뜨면 뭐 돈 많이 벌어 근데 나는 그 고독함이 더 힘들 것 같아 이거를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동료도 없고 누가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온전히 다 해서 마무리하는 이게 난 더 힘들 것 같아 음 난 약간 그런 그렇게 생각해 나는 뭔가 시간이 있고 뭔가를 그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온 사람들은 되게 리스펙해 아무튼 특히 개그마나는 수명이 짧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웃긴 게 만화가 라는 직업이 이상하게 어떤 느낌이에요 봐봐 크게 근육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얼핏 생각했을 때 그쵸? 막 엄청 막 스포츠 스타처럼 아아아 막 그 막 서른 넘어가면 막 그 에이징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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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오래할 것 같잖아 오래하실 분도 있죠 롱런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쵸 이게 한 몇 작품 하면은 고갈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롱런하는 작가분들 막 그 나이 드셔서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 대단하시죠 보통은 다 따져보면은 오래 못하세요 그쵸 이 활동을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도 있고 이게 확 꺾여 이것도 에이징이 있더라고 이 웹툰 웹툰 작가 만화작가도 맞아 그렇지 이게 어려운 거에요 아무튼 그때 생각났어요 아버지 뭐 시켰어요? 치킨이요 치킨 아까 물어갔잖아요 까먹었어요 순살 프라이드 하나랑요 양념하네 브랜드 음 브랜드는 지금 좀 안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되는 대로 되는 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페리카나 어떠세요? 페리카나 페리카나 좋지 페리카나 아저씨는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멕시칸이랑 페리카나가 옛날에 양대삼매 아저씨인데 페리카나 안 먹는다? 이거 안 돼요 페리카나는 페리카나는 양념이 좀 유명하고 맛있어요 아 그쵸 저는 양념을 기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뭐 치킨은 가리지는 않아 맞아 사실 치킨은 상향 편지도가 되있긴 한데 맞아 어느 정도 기본은 해 이제는 오히려 요즘에 그냥 옛날 통닭 느낌이 더 뭐랄까 신선해 옛날 느낌이 그러니까 치장 통닭 저는 그래도 요새 치킨 나온 거 같아요 치킨은 잘 안 먹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 근데 치킨 되게 좋아하는 얼굴인데 뭐 살이 쪘다고 치킨은 다 좋아하지는 않아 아니 살 쪄서 그런 게 아니고 살 쪄면 뭐 단 것도 좋아하고 뭐 초콜릿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거 같지만 저도 다 가립니다 아니 살 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살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멈추지 마 다 그랬잖아 아니 뭐 심술 났어요? 살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복권 좀 대주기로 했어 아 2만 원만 됐어도 심술 안 났을 텐데 그 기름으로 튀긴 거 좋아하는 얼굴 있잖아 참 뭐 직박이 형은 좋아할 거 같아 안 좋아할 거 같아 좋아하실 거 같아 거봐 살쪄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왔을 때 치킨을 싫어할 확률보다 좋아할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치킨 좋아하잖아요 아 저도 좋아요 저 많이 좋아하죠 저도 좋아요 아무튼 뭐 오해하지 마시고 치킨상이야 뭐 치킨상이에요 치킨 안 좋아하면 안 돼요? 종수 씨는 아 왜요? 안 좋아할 수 있지 종수 씨는 치킨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월드컵 16강짜리가 하나 있고요 어 좋아요 무슨 월드컵이에요? 들어볼게요 식재료 치킨 식재료 첨가했을 때 하는 식재료 16강이랑 저번에 주우재님 오셨을 때 했던 몸으로 말해요 오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그 주제 3개 그때 종수 씨 오기 전에 했었죠? 3개 정했죠? 저요? 뭐요? 몸으로 말해요 주제 3개 정도 아 하고 있던 거 네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랑 월드컵 밥을 먹고 몸으로 말하는 게 낫겠죠? 밥을 먹고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다른 일정에서 11시 반에 나가야 돼요 8시 반이요? 11시 반 11시 반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그 이따가 핫스톤 공개방송 있어요 공개방송? 11시 반에? 네 새벽이에요 핫스톤은 새벽이에요? 어디서 해요? 그 어디였더라 뭐 차 타고 한 3, 40분 가야 돼요 어디로? 저기 서울 어딘데 아 포린 차 타고 지금 출발? 아 포린 차 타고 지금 출발?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이에요? 아 뭐 신격 카드 나와요? 뭐 뭐 뭐 카드 평가? 가서 가서 들어봐야 돼요 음 뭔지도 모르고 가요? 아니 뭐 대충 핫스톤 방송이다 정도만 납치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잘 알아보고 가세요 같이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종수 씨 그 블리자드 아니면 생활 못해요? 네 생활 못해요 아 아쉽다 아 도리토스도 못 먹고 꼭 달라고 그러세요 도리토스를 못 받았는데도 막 그 이 악물고 그 핫스톤 보통은 막 정냄이 떨어져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근데 블리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종목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다 뭐 침착맨 잘할 때 꼴찌했다고 롤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꼴찌 아니에요 꼴찌였어요 그때 아니 꼴찌 아니에요 그 4강입니다 음 4강입니다 맞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종수 씨 한번 돌려볼래요? 과정이 아는 거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했으면 오늘은 침착맨이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뭘요? 기다리다가 롤? 아니요 기다리다가 올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올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안 걸려요 제 생각에는 내 팀 등에서 아 근데 그 팀 나쁘지 않았는데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오지지 오지지였거든요 오지지 조금만 맞았으면 우승했습니다 오지지가 어딘데? 팀 유명이 트랄 감독님 누구? 오히려 좋아 게임 누군데 누가 있는데 오히려 군 쫀등님 어 트랄 감독님 트랄 탑 이참수 이참수 형 어 그리고 그 미드에 빅헤드님 오 바텀 원딜 아니 정글 한나님 한나님 한나? 한나님 한나님이 누구야? 아 나 그 이름만 알고 닉네임을 깐거네 한냥이 한냥이님 한냥이님? 아 볼리비어 벽 아 아 아 바로 먹다가 넘어가신 아 우리가 경기 내용이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졌어 아 왜냐면 그전에 연습할때는 되게 안좋았거든? 많이 졌거든? 아 점점 좋아졌었거든 그리고 그쵸? 다섯명? 다섯명이라는 느낌이니까 우리팀에도 좀만 잘했으면 우승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때는 한냥이님이 그 올라온 아니 그 뭐지? 원딜 유저인데 정글 가시죠? 정글을 시켰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좀 약간 그런거 같아 왜냐면 아 뭐였구나 진짜 할줄 모르시는데 그냥 해봤을 정도만 말했는데 예스맨 사람들이 시키면 해 뭐해 거기서 그냥 거절하기에 좀 애매한 몰린거야 아 그럴 수 있어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할줄 아는데 정글의 한자리가 계속 바뀌니까 부담스러워서 빼나? 그래서 억지로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꼬였구나 본인이 진짜 좀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데 몰린거야 거절을 못했구나 몰려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뭐해 자나 때 그 강압적인거잖아 아 맞아 맞아 야 까라면 까 뭐 자꾸 뭐 괴려 감독이 한번 하라는거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거야 그럼 안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팀은 사실상 정글이 그 한나님이 원딜을 훨씬 더 잘하는 분인데 억울한게 있었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누가 정글이었어? 원래 쫀득님이 왔는데 쫀득님 다이아잖아 자르잖아 근데 쫀득님이 들어왔는데 뭔가 포지션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감독님이 원딜을 선호함 어 그리고 빅헤드님도 어 그 올라운더라고 했는데 정글을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감독님은 정글 가능자가 세 명이나 했네 잘 섞어봐서 잘하는거 해봐야겠다 했는데 다 정글을 자신 없어하는거야 근데 그 중에서 자신 없어하는 세 분 중에서 이참순이랑 나는 완전 초짜니까 그냥 아예 배제했잖아 세 명 중에 누구를 정글을 대나마 좀 치는 분들 중에서 어 근데 거기서 정글을 제일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버린거야 아 정글이 참 정수도 그래서 나는 빡세했을거야 한양이님 병덩구 할 때 좀 안타깝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였고 그게 팀마다 그게 있어 있어 이게 팀 구성을 되게 잘해야 되는게 일단 광대의 역할이 좀 필요해 팀이 뭐 실력대로만 뽑아서는 이게 뭔가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 누군가는 광대 역할로 그러니까 좀 어그로도 끌고 한 명이 욕 좀 먹는 역할이 좀 있어야 나머지가 편해져 사실 근데 그게 근데 그게 멘탈이 되는 사람한테 가야되는데 그걸 잘 선택해야 돼 근데 이 정글이 사실 그 모만 할 때마다 좀 약간 정치대 당하기가 쏠렝 할 때도 정글은 심심하면 정글 따라하잖아 근데 한양이님 병넘을 때 아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정글은 오브젝트 싸움 할 때 아 강타를 싸움을 할 때가 꼭 있어 뺏기면 그러니까 뭐 괜찮다 괜찮다는 하는데 아 이게 정글의 강타는 참 이게 난 무조건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그때 볼베에 넘어섰 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넘어서 한 쿨 따다닥 하면 죽일 수 있을 거 같아 그치 그치 나 봤어 진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거든 따다닥 하면은 근데 못 죽이면서 아 이제 그렇게 돼 그리고 채팅창에도 지금 정글 팀원타 이렇게 하잖아 막상 정글이 못 먹잖아 강타 치잖아 요건 얘가 멈춰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 쫀등님이나 그 빅헤드님 막 그런게 아니고 쫀등님 또 원딜을 잘하셔가지고 원 딜이 필요한 자리였고 빅헤드님은 그 미드 또 할 사람이 또 없어 그러면 아니면 쫀등님이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쫀등님이 원딜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가지고 한 거지 근데 이제 꼬인 거지 뭐 어 꼬인 거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누구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니 잘못이지 뭐 이게 니가 잘했어야지 중간에서 분위기 잘 풀어주고 그렇지 유난류 역할을 했어야지 정글 좀 도와줘 같이 시합 싸움 해주고 너도 나도 원래 다른 라인인데 정글 밀려도 가서 좀 잘한 거야 내가 그때는 이제 연장자니까 나도 원래 다른 라인 연장자로서 뭔가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지 안 됐어 아무튼 그런 거 있고 종수씨는 그 희카림만 아니면 뭐 다 무난했잖아 아니야 그때는 종수씨가 정글이었죠 아니 그때 정글 빼고는 다 모든 대회가 무난했잖아 아니 그때 뭐 이제와서 다 지난 뒤니까 얘기 되잖아 무슨 얘기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팀 분위기가 종수씨랑 좀 안 맞았어 내가 보게 냉정하게 괜찮아요 위로하지 않아도 돼요 그 뒤풀이를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요 뒤풀이 안 해 그때 감독님 누구였어요? 그때 크캣님 아 감독님이 조금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한 두 번인가 경험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형님들이라 좀 약간 조심스럽게 너무 샤이하셨어 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줘야 되는데 약간 좀 크캣님이 싫은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형님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고 다 형이었지 멤버들이 다 그러니까 약간 감독도 약간 크리스마가 있게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래서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나중에 만났는데 그분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또 크캣님이 잘못한 것도 없어 안 돼서 며칠 붙여주고 했는데 그렇지 약간 잘 안 된거지 그게 근데 이제 종수도 본인이 뭔가를 형이니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플레이도 잘 안 되고 아니 내가 뭘 실력이 돼야지 나도 하다 그러는데 그치 근데 사실 실력이 안 돼도 막 해야 되는데 또 성격상 또 저 잘하는 애도 있고 내 말에 힘이 안 실리니까 좀 애매한 것도 그렇지? 뭔지 알지 왜냐면 더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나 빼고 다 잘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꿔요 막 이게 어려워 이게 빡세 팀원들이 다 친한 게 최고 좋고 그래야 좀 창도 안 나고 이게 다 똑같애 이게 모든 조직이든지 어느 정도 해야지 패급이 바론권 없어 맞아 맞아 지가 뭐 잘해야 반복적으로 조직원들끼리 어? 이 사람은 인정이야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듣지 뭐 강압적으로 말하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말해도 안목적으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인정이야 하는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거야 맞아 맞아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폐급이었으면 말 들었을 것 같아 아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냥 얘가 지 맡은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나이 많다고 네가 주장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다보면 누군가가 있어 그냥 영향력이 있는 위상이 높은 애가 생겨 그냥 이렇게 그때 폼 좋고 작은 애가 어떤 조직이가 튀어넣고 이런 애가 뭐 주장이라고 해고 외래봐야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다 그래서 단군님 다음 자녀때 나가신다고요 감독으로라도 아니 저는 뭐 선수로 나가는 게 최우선인데 사실 근데 그런 게 대회라는 게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난 대회가 저희 재난지영 아니 재난지영국이 많이 누구였죠? 우리 팀? 대화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팀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대화드라마 여기가 재난지영국 대화드라마 팀이 사실 되게 언더독이었거든요 우리가 포인트도 반밖에 안 쓰고 되게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라 감독이 잘못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사고가 좀 있었어 여기서 한 번만 더 말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돼요? 추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뭐죠? 그 뭐지? 그 핫스티턴 대회 우승하신 거 헝그립 헝그립대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하시면 완전 다르지 나 우승을 했고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끝나고 좀 되게 침울했어 팀원도 완전 네 글러먹었고 근데 이제 글러먹었다고? 아니 그때 팀원이 글러먹었다고? 탑 얍얍 아니 탑 아니였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니까 다른 사람 다른 팀들이 평가할 때 탑 얍얍은 누구였지? 나였어 아 아 죄송해요 그니까 다른 팀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아 나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나는 강키 감독 친하니까 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우승할 뻔했어요 아 맞아요 우승할 뻔했어 진짜 성장해서 성장해서 어 너무 잘해가지고 난 진짜 우승 난 우리가 우승할 줄 알았어 그때 감독님 심지어 우승할 줄 알았어 강키 감독님하고 그 그 레퍼드 레퍼드 감독님 어 맞네 레퍼드가 없었네 그 그 사단이잖아 그 사단 강키 행주 아 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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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드 감독님은 없었나? 다른 팀 아 그래요? 다른 팀 아 그래? 네 다른 팀 감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분위기 우리 팀 분위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아 자나태 코치인데 팀인데 강키 행수님은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그때 딱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팀원들하고 전혀 뭐 나쁜 기억도 없고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출석표 한번 던지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되게 근데 신뢰야 왜냐면 이거는 주최직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말해버리는 건 뭐 한 명 늘어난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섭외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난 희망상은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무헌의 압박이 될 수 있어 근데 저는 뭐 전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할 생각 없어서 섭외 안 해? 그럼 왜 섭외 안 해? 아 맞네 맞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섭외를 해? 섭외를 하는 대로 왜 그것 때문에 하냐? 아 맞아 맞아 괜히 그럴 수 있다 공개로 나도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게 돼 오바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그 LOL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만약에 그럼 섭외가 오면 할 생각은 있다? 무조건 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압박이야 섭외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안 들어 안 나갔다면 섭외를 안 했다는 얘기야 돼 그냥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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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또 월드컵 시즌이랑 겹치면 또 안 할 수도 있어 월드컵 봐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냥 뭐 중계하는 것도 재밌어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번 시즌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니까 재경기 하나만 3대1 나오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의 재경기라든지 스포어가 다 나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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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길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8시간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나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애들 너무 잘해줬어? 더 잘해줬어? 저건 보다 그리고 이제 이제 노하우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준이 높아 처음부터 이제 좀 높은 수준으로 시작했어 수준이 높고 감독들도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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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참여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생겨가지고 예전같이 막 헤매는 게 없어요 딱딱딱 이렇게 되돌려 그러면 저 좋은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 시간 끄는 중이잖아요 단군님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검증 한번 해보죠 맨날 이제 칼바람만 해요 물론 한번 하세요 한 번 하죠 한 번 하세요 네 제가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구경하세요 네 구경할게요 잔소리도 좀 하고 쇼케이스? 쇼케이스 쇼케이스 침착맨 안 되겠다 어필 어필 난 이 정도 다 보여주기 어필 해보세요 사실은 이제 내가 자나 때 뭐 이렇게 내가 자나 때 안 나가는데 자꾸 막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막 뭐 그렇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 꼴부겐이지만 뭐 그래도 말을 해보자면은 꼴부겐 인정하고 말해보자면 아 말해도 돼요 제 옛날에 우승하면서 우승소감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기억해요 그 그 정도로 우리가 다 기억하진 않아요 아 우승 두 번이나 했는데 축제 축제의 장이었다 아 축제의 장 왜냐면 나는 롤이 어 그냥 롤이 재밌어서 라기보다는 그나마 스트리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니까 할 줄 아는 거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축구같은 느낌이야 축구 대충 알잖아 그런 종목 선정인거지 롤이 막 재밌어서 한다는 느낌은 아니라고 봤는데 롤 자체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자라떼의 롤 게임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재밌는 롤은 아니지 그치 아이디 다 떼고 보면 되게 지루하지 스트리머들이 운동회 한다는 느낌이야 아 운동회 운동회 그게 취지라고 봤거든 그치 어? 왔는데? 어 실력적인 면은 사실 뭐 대회가 있잖아 그치 정식 대회가 어? 모래가 있어 어? 모래가 있어 나 한참 남았는데 어? 어 아 벽 안 내놨어 앉아있으라고 하죠 앉아있으라고 하죠 아 글자에 계셨나봐 아니 아침에 내가 어디를? 이 글자에? 소금 좀 털어야 해 여기까지 다 튀었어 어떻게 할 거야 당분님 와이프분이 오셨어 어 지난번에 저는 집에 놀러가서 친해졌어요 안 친했어? 어... 수달림 안 친했어? 아니 뭐 친... 어... 친했는데 더 친해졌어요 엄청 친해져가지고 에 수달림 신한계도 이상하지 않냐고? 아니 뭐 근데 뭐 몇 번 다 했으니까 축가도 해드렸고 이거 한... 이거 먹습니까? 종수씨 먹습니까? 어 제가 달라냈어요 고맙습니다 한 번 드세요 아 아 두키고 있어 맘랭ại 이 누구꺼야? 먹자 부터프다 싱ны ק 행복해요 한국을 여기 사세요 전 진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노래 부르러도 오고 싶고 그런데로 오고 싶은데 침착맨님한테 패배가 될까봐 진짜 눈치 보느라 못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눈치 보이면 오면서 이용료를 넣으면 돼요. 아 이용료를?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짐창맨님한테 어디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용료를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윈니는 아니에요. 맨날 첫날 방송하시고 워낙 많은 컨텐츠를 하시니까. 네. 요거는 제발 한번 여기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깔까? 이거 뜯을까요? 아뇨아뇨.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자 이건 두울 거야. 여기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당첨된 복권 당첨금 14,000원을 아 맞아요. 놓고 갈게요. 이용료를 올 테니까. 언제 자유효권 주실까요? 아아. 에버랜드요? 자유효권? 우리 언제 에버랜드 한번 가죠. 아 좋아요. 나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에버랜드 가자. 아니면 에버랜드 안 되면은 저기라도 오세요. 탈림 어떡해 탈림. 있으면 돼요. 탈림 식사. 괜찮아요. 먹고 가세요. 드시고 오셨어요? 그. 거기 한번 오세요. 거기요. 송도 월미더. 월미더 월미더. 어. 거기 좋지. 아 맛있겠다. 뱃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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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요?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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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소금도 뿌릴까요 아니면. 소금 소금 뿌려줘. 뿌려줘. 아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페리. 아. 페리카노. 카나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아. 맛있어요? 음. 아 바닥해.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요. 아니 따뜻하네. 응. 따뜻해. 따뜻해. 콜라를 좀 드니까? 이 맛이 있어.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니 순살을 흐르고 그냥 깔끔하게 먹기 좋아. 맞아. 저 치킨 잘 안 시켜먹거든요. 어? 치킨 잘 안 시켜먹어. 그나마 시켜먹는 게 고추바사삭을 좀 먹다가 꼬박. 너무 매워서 다음날 맨날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시켜먹어. 맞아 매콤한 거 맛있게 먹는데. 그 뭐지? 굽네 볼케이노. 오. 그다음에 레드 뭐지? 교촌레드 이런 거. 음! 고추바사삭이 먹을 때는 안 매운데 다음날 속이 되게 아파. 그리고 굽네 볼케이노가 매장별로 안 매운데가 안 썼어. 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니까 소스를 따로 줘요 그럼 그거 놔뒀다가 치킨 남은 거 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볶아서 그 양념 넣고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치밥 치밥 응 나 근데 이제 배달 음식 줄일거야 진짜 큰 다짐을 했어 나물에 고기에 집에서 밥 만들어 먹을거야 종수씨도 그렇고 뭐 하니까 아마 가야겠네요 어딜요? 집에 종수도 이제 뭐 오래 못하고 또는 아직 2시간 정도 아이 그 11시까지 그 어? 가야되면은 여기서 한 10시에는 꺼야지 까지 그러면 침착맹이 하고 계세요 끝나고 올게요 아휴 그리고 우중씨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음~~ 아 추워한 거 아니라 와이프가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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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침에 여기 근처에 볼일 있어가지고 응 같이 와서 인사하고 응 같이 볼일 보러 왔거든요 응 제가 예상할 시간이 9시에서 10시쯤 끝난다고 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준비한 거 두 개였는데 그니까 아우스까지 가지고 생각보다 알찬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당구님이 평소에 준비를 너무 잘해오셔가지고 응 제가 너무 날벅하는 거 같아서 아니야 이거 그냥 시청자가 진짜 이거 이런 게임이 있다 했는데 이게 뭔가 복권 원래 복권을 내가 따로 또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거 재미없을까봐 근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뭔가 이상하게 됐네요 재밌었어요 하하하하 근데 다음부터는 신나지가 있었어 신나지가 있었어 원래 복권만 따로 하려고 그랬거든 다음부터는 당첨 복권을 좀 섞어줘서 오세요 아 네 당첨되는 복권을? 네 살짝 긁어내고 그래야 좀 재밌지 된 다음에 다시 덮어주세요 네 아쉬웠어 좀 니가 사와봐 회색으로 야 알면 니가 좀 사와봐 아 요즘에 로또가 라이브가 아니래 어? 왜요? 몰라 로또 당첨 그거 라이브 아니죠? 왜? 근데 라이브가 아니면 공정성이 어떻게 돼? 오해 뭐야 왜? 왜 그게 라이브 해야 되죠? 주택보컬처럼 옛날에 뭐야 그거 사기 아니야? 이거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응 나중에는 그거 언제 하지? 토요일인가? 토요일 밤인가? 응 토요일 밤에 날 잡고 응 복권 한 10pc 사왔다 응 라이브 나오는 거 녹화번호 아 재밌겠네 근데 이게 주작을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8시 이후로 안 팔잖아 그니까 그거를 그 번호를 번호를 조작한다고 이제 조작서를 하시는 분이 특히나 지지나 한 2, 3주 전에 몇 십 명씩 당첨돼가지고 1등 됐는데 응 뭐 한 명당 4억인가? 뭐 이렇게 받아갔었거든 어 3억인가? 예를 들어 녹화면 번호를 만약에 정한 숫자로 할 수 있다면 로또 가게 가서 살 수 있잖아 맞아 아 근데 그게 8시 이후에 안 판다니까 아니 그니까 미리 번호를 사고 그거 할 사람은 미리 사놨겠지 번호를 미리 사고 아 그 번호를 뽑는다고? 맞죠 맞추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주작하는 거야 기계를 음 걔 그러니까 그 진작 아니라 음모로는 이 기계를 원하는 번호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스킬이 있으면 애초에 딜레이 하지 말고 생방 하면서 그 기계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생방도 아니니까 믿을 수 없다 근데 지난번에도 근데 생방 마저도 아니다 네 생방이 아니면은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 아 다시 그리고 40명 이게 지난번주에 40명 나오니까 막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하도 이게 논란이니까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는 번호로 하는 거다 음 하긴 근데 왜 딜레이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 나도 사실 믿어 방송사고 때문에 나도 뭐 아 생방이면 난 아 난 뭐 드셨어? 사실 오 이해납니다 아 근데 나는 흠 그럴 수 몇십명 몇십명 나올 수 있다고 봐 아 다른 나라는 조작하다 걸렸대 응 근데 난 그런 생각 쓰더라고 40몇명이 됐는데 봐봐 그 전주에 2명인가 돼가지고 100명어치 받았단 말이야 응 근데 40몇명 된 주에 내가 1등인 거야 흠 나 씨 인생 끝났다 어 근데 뉴스에 40몇명이라가지고 얼마인지 봤더니 뭐 한 2, 3억? 응 아 물론 좋지 아 물론 좋은데 이게 느낌이 끝나진 않았어 응 그래서 저 바로 그 다음주에 로또 사놨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좋다가 뭔가 기분이 흠 안 좋다가 좋은게 아니라 좋다가 살짝 내려간 뭔지 알지 맞아맞아 이게 지금 같은 1등이고 지난주만 못해도 뭐 100명은 아니더라도 최소 그래도 우리가 로또 1등하면은 기대치가 그리고 한 15억에서 20억? 뭐 이 정도 사이잖아 응 근데 뭐 3, 4억 이러니까 물론 너무 좋지만 뭔가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기에는 그치 사실 3, 4억이면 요즘 수도권 아파트 사기도 확률이 똑같은데 누구는 100억 받고 누구는 2억 받으면 속상하지 그리고 이게 아파트 하나 값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100% 확률로 2억을 선택했다고 물론 그래도 좋을거야 응 너무 부럽다 그래도 내가 그 다음주에 사 놓은 못건 지금 당첨돼있을수도 있어 확인 안했어 6대2? 그거 당첨되면 6대2? 6대2ила 볼리비아 보내드리면 어때요 그거는 제가 6대2 데이는 아닌데 6대2 데이는 제가 상품으로 드린게 아니네 오~~ 증정했는데 8-1 , 8-1- 8-1- 8-1- 아니 어디까지 선거여야.. 알겠습니다. EB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고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앞으로 우리 길 rankings 누가 사서 누가 되고 8-1- 8-1-1 동맹이예요 8-1 동맹이야 아 뭐 복권 많이 사세요. 사세요 복권? 8.12 동맹? 저는 자주 사요. 수영이 많이 긁어요? 저 그때 수영이 긁을 때 복권 바이러님들 처음 가가지고 막 하다가 복권을 애기한테 긁게 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 하다가 수영이 심심해하길래 그냥 이거 하나 긁어봐야 하는데 아니요. 근데 미성년자한테 안 팔리잖아 복권. 아 그래? 원래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보호자가 있으니까 저는 돼지. 보호자는 상관없는데 사는 건 안 될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사지는 못해. 아니 긁는 건 상관없어. 긁는 거야 뭐. 부모님 옆에 있는데. 근데 이제. 두 장인가 긁었는데 세 장 긁어. 괜찮아. 그건 괜찮다고. 네 거를 대신 긁어준 거야. 그냥 걔는 긁는 게 재밌는 거잖아. 숫자 맞추고 사인성이 아니라. 수영자가 수영이가 될 순 없어. 시키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건 괜찮아.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복권, 들썩 볶고 맨날 사가지고. 담충 되면 바꿔라 그러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바꿔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 돼. 애가 오면. 어 애가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한 적 있어. 나 옛날에 아빠 담배 심부름 했었는데. 맞아. 어느 순간부터. 아니 이게 우리가 그리고 막 그런. 담배 자판기가 있었어. 약간 좀 잘못된 거나. 이제 미성년자들이 약간 그걸 잡으려고 법을 만든 거지 이게. 어디 한 번 걸려봐라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 옛날에 그 담배 심부름 할 때. 국룰이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가는 거였는데. 맞아 맞아 맞아. 잔돈으로. 나무 잔돈으로. 잔돈으로. 맞아 맞아. 그게 꿀잼이지. 응. 응. 우리 지금 담배를 엉켜가지고. 아 그러면 그게 없었네. 아버지도 담배 안 폈어. 아. 아 그럼 과자 먹기 힘들었겠네. 우리 아버지는 담배 피우다가 끊었어. 한 번 힘드셨을 때 한 번 잠깐 피셨대. 응. 그냥 바로 끊었대 또. 응. 우리 아버지 담배 자주 피셨는데. 내 아버지 자꾸 끊으라고 하셔. 응. 그걸 스무살 때. 고등학생 때부터 말했거든. 근데 뭐 이제 40대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40대 놈한테 담배 끊으라고 자꾸 말하는 것도. 그래도 그래. 알아도 하는 거지 이제. 철 씨 형 식기필 때문에 담배 끊은 거냐고. 전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옆에서 피면 약간 겉멋에. 술 먹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아 줘봐 이러면서 한 번 핀 적은 있는데. 애초에 담배 핀 적이 없어요. 비행 청소년이요? 비행 청소년이 아니고. 실망이네요. 정수 씨. 그래 너 그런 줄 알았어. 너 아까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다. 정수 씨 불법 저질렀네요? 너 그거. 미성년자가? 아니 아니 친구들이 술 먹을 때면. 너 끝났어? 아니 그거 공소시효 끝났냐고. 뭐 했냐고. 아니 신고해 보려니까. 뭐 했냐고. 공소시효. 공소시효. 내가 뭘 했길래. 미성년자. 저 미성년자가 끝나지 20년 넘었는데요. 아니 그때 그때. 그때 옛날에. 아 옛날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성년자. 친구가 그냥 한 거. 아니요? 끝났어요? 아무튼 불법 저질렀네요. 아니 아니 전혀. 불법이네요. 아니 전혀요? 그리고 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뉴스 나오겠다. 안 폈다니깐. 유명 스트리머. 애들이랑 술 먹을 때. 성인돼서. 성인돼서. 성인돼서 불먹을 때 애들이 담배 피우고. 한 대 줘봐 이렇게 해서. 아니 고등학생이 술집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새끼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아는데. 아니까. 아 잘못떨어먹어 잘못떨어 잘못들었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껏어요. 아 그래요? 범대되셨네. 불법 저질렀네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술까지 마셨는데. 술은 안 먹었어. 뻔하지 뭐. 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먹어봤어요. 저 몰래 폈어요 근데. 양아치처럼 대놓고 막. 꼬부장이 아니라. 진짜 몰래. 몰래 피우면 양아치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숨어서 하면 합법이에요? 부끄러운 건 알았지만 그러니까 중독은 아니었고 범죄를 은폐 은폐 하셨네요? 은폐 은폐 했어요 네 아버지한테도 걸렸어요 그래요? 써내기 맞았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충격먹셔가지고 아 충격하셨어요? 충격먹어가지고 근데 아버지 힘들 때였거든 우리 집 과세가 기울 때였어 그 속 썩였네 근데 나 몰랐어 담배에 지금 어? 우리 이럴 때가 아닌데 집안에 돈이 빠져나가다니 어 근데 이 새끼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담배 피고 다니고 가세가 기울었네 아이고 담배감만 아꼈어도 맞아 아버지가 충격이 심하셨겠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담배를 밖으로 던져버렸어 우리 4층이었는데 밖으로 막 던져버렸니 뭐 이렇게 피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 그리고 그때 끝나셨어요? 네? 그리고 폈어요 앞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피잖아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담배 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 그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응 아버지가 딱히 말하시고 나갔는데 막 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응 바로 담배 찾으러 내가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끈기 응 야 담배님은 술은 안 드시니까 응 그래서 먹방에 불효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담배 피자 걸리는 거 걸리는 게 핀 게 아니라 걸린 게 응 나름 핀 거 자체는 뭐 큰 불효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걸려 그 당시에 걸린 거 하필 안 좋은 집안이 안 좋은 타이밍에 아버지 가슴에 대모습을 하고 걸리지나 말이지 아니면 좀 분위기가 좋을 때 걸리든가 이건 어때요? 걸렸는데 그걸 줏아서 또 뼀어 아 그거까지는 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의준씨가 예를 들어 막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막 도둑질을 뺀 막 그.. 그 뭐 어? 집컵이랑 막 다 담아가지고 가 안 걸리면 됐다 예를 들어 근데 아버지가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아버지가 알게 되면은 불효야 그게 얘긴가요? 걸리지 말지 뭔가 다른 얘기예요 아 전혀 다른 얘긴데 아니 똑같은 불법 아니에요? 아니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건 남에게 피해를 너무 심각하게 주는 거예요 혹시 죄의 경중을 나눠가지고 나는 뭐 소프트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도 잘못한 건 맞는데 남에게 그렇다고 해를 가하거나 뭐 누구 삥 뜯어서 담배 사거나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몰래 담배를 샀으면 그 담배를 판 그 점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감추었다 점원 생각해서 패지 그것도 패지죠 점원 생각해서 감추었다 그건 제가 잘못하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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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저한테 판 게 아니에요 저는 딱 봐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혹시 친구를 시켰나요? 야 담배 사와 어 그것도 패인데요? 어? 아니요 1진이었어요? 담배 사와 그러진 못하지 아니 친한 애들이 알아서 사다 주는 거지 어? 어? 친한 애들이 알아서 사다 준다고? 아니 돈은 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때 PC방 다니고 그랬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해주는 친구 아니 좀 사근애가 있어요 저는 그런 문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좀 사근애가 있어 대단하다 나 마나찍기도 많이 봤는데 웹툰에서 아니 누가 봐도 돼 아니 어딜 봐도 제가 1진이에요 야 친구야 나 담배 좀 사다 줘 아니 내가 어딜 봐도 진짜 맞으면 맞았지 이씨 이키게 무슨 아니 근데 단군님이 고등학교 시기 때문에 화려했대요 그래? 네 제가 이거 와이프분한테 직접 들은 일 어? 불량화승이었어? 아니 불량이 아니라 되게 약간 이제 전혀 뭐 해봐 뭐 뭐 아까 뭐 그 약간 와이프분 이제 어? 옛날 가다 나오네요? 어 야 무섭다 야 나 또 아직 가고 뭐 뭐 하아 종수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종수가 너무 겁나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종수가 너무 겁나 나는 이럴 때마다 걱정돼 야 진짜 다행이다 싶은 게 내가 티가 잡고 덩치가 작은 게 다행이다 싶은 게 내가 진짜 180만 됐어도 진짜 다 믿었을 거 아니야 안 믿어요 너 1진이 막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증거가 나와야지 믿지 근데 왜 그래? 증거 없는데 왜 그래? 피에 학생이 나와야지 피에 학생이 없는데 왜 그래?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의호까지는 던져볼 수 있잖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들은 제보해보세요 나한테 혹시라도 띵띵띵띵나 제가 괴롭힌 사람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아무튼 종수씨도 불법 저지른 거 반성하시고 저 뭐 그랬죠? 많이 했지 고등학교 때 그 담배 막 뻑뻑 피었다면서요 아니 술술술 술은 이제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좀 먹어요 술을 막 들이켰어요? 들이킨 건 아니고 어디서 구했어요? 아니 뭐 한.. 얘는 뭐 한두 잔 했겠어? 아뇨 아뇨 어디서 구했어요 어디서? 같이 간 친구들이 가져왔던 거 같아요 음 얻어먹었어요 조금 조금 뭐 얻어먹어 그럼 뭐 얻어먹어 그럼 아까 의중이랑 똑같은데요? 다르죠 사와 개념했겠지 아니 나눔만 한 거지 내가 사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눔 전문용어야 이거 나눔 전문용어 니 입장에서 나눔 이제 걔네내끼같아 강탈이지 내가 달라고 안 했어요 같이 먹자고 알아서 죽는 거지 누식껏 불량확성이네 니가 달라고 입 떼는 순간 걔는 끝나는 거잖아 그럼 수학여행 가서 먹었어요? 수학여행 가서 네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이 안들끼게? 선생님이 네 선생님 안들끼게 전문 끝나고? 그때 또 수학여행 갔는데 비가 또 엄청 와서 일정이 취소되고 그 구석에만 바뀌어 있어 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다 잘못했어 내가 응 조리다 그만할게 그래 그만해 심창맨도 고딩 때부터 폈어요 한소린 해줘요 뭔 소리야? 너 고등학교때 폈다네 말도 안되는 소리 없어 진짜? 거짓말은 안돼? 담배는 펴도 되는데 거짓말하는 건 나쁜 년쟁이야 뭐 거짓말 뭐 담배를 고등학교 때 폈어요 안 폈어요? 착한 거짓말도 있어요 무조건 폈어요 담배를 미성년 때 피는 것 때문에 말이 안돼요 아 말이 안돼요? 응 무조건 폈어 뭐 무조건 폈 미성년 때 때 안 폈다니까 진짜 안 폈어요? 응 폈잖아 어? 뭔 소리야? 고등학교를 성인 대구도 다 했어요? 뭐 다 안 다는 거 대신 됐잖아 왜 이래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지금부터 관리해라 응? 지금부터 어찌 뭘 관리해? 더 올라가야지 병건이 지켜줘야네 자그마한 논란도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병건이한테는 크게 저거할 수 있어 지금부터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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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뭐 담배에 미성년 때 피우지 않았지만 뭐 무신 지웠어? 응 피우지 않았지만 깔끔하네 그 폐가 좀 많이 그 오염이 되고 좀 약간 상했어요 왜냐면 그 현규라는 친구가 옆에서 자꾸 방귀를 껴가지고 거의 흡연자 수준의 폐 상태였다 아 이미 그래서? 흡연자 수준의 폐 상태였다 현규 친구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시죠 다행입니다 또 속이 또 불편하면 또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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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방이에요 방독맨이 지급되지 않는 화생방이에요 시에스탄을 계속 터뜨려요 잠시 자리를 피해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잠시 교실에서 터뜨린 터뜨려 근데 은근히 밤에 그런 괴짜들이 있어 방귀 뀌는 걸 즐기는 시에스탄을 계속 터뜨린 있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도 알아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거야 아 즐겨 즐겨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아 나에게 이 기대치가 있다는게 알아서 해줘야돼 왜케 좋아해 그게 또 생각이 나니까 그 아 그니까 나중에는 오만방자이죠 아 나는 방귀를 자신있게 낄 수 있다 그니까 나중에는 마치 자기가 괴도 루팡이 된거 마냥 예고 예고방균 그니까 자기가 네임동화가 되니까 네임두가 된거 방귀로는 어그로 끄는거구나 방귀로 신현규가 되니까 관심받고 그니까 이제 얘가 선을 넘는거야 기고만장해지는거야 괴도 루팡처럼 어 슬쩍 끼어놓고 즐겨 어디서 뭐 냄새나지 않아? 갑자기 아아 본인이 오오오 그러면 이제 딱 들은 다음에 듣잖아 그 질문을 아 뭐 냄새 아이씨 그럼 좋아해 그냥 시간차가 옮겨 배그로 치면 시간차가 옮겨 언제 알아 먼저 딱 던져놓고 나는 생각할때쯤에 도착한다는걸 아는거야 계산 끝났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우리 어릴때 그 비닐로 되가지고 방귀 저거여서 깔아놓으면 애가 안져 뻥쳐지면서 냄새나는거 그 냄새 그 지독한거 터트리 남의 교실을 가지고 터트리는것도 있고 뭐 하잖아요 아니 그런거랑은 비교가 안돼요 아 저 진짜 진짜 진성이야기는 그니까 그 진짜는 달라 어 그니까 진짜 사골재료 넣어가지고 같이 고운 원재료 정성스럽게 넣어서 고운 느낌이고 그 방귀탄은 방귀탄은 화학적으로 아 인위력으로 공장에서 만든거고 달라 사람 못 따라가 그치 사람 못 따라가지 그래서 나오는 시간 들여서 만드는건 달라 자연산이야 자연산 전날 또 든든하게 드셨으면 또 형규씨가 자연산하고 그건 또 다르지 그 사람이 만드는 불완전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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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나오는 그 추출물 이거 못 이겨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또 식사시간인데 이게 우리가 식사시간 아니야 아 9시네 우리가 AI한테 많이 뺏겼잖아 많은걸 변기 냄새를 못 뺏겨 내가 봤을때 사람 못 따라와 아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 AI는 모든걸 할 수 있다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가봐야되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좀 더 있어도 아쉽네요 종수씨는 18분 남았습니다 왜요? 10시에는 출발해야죠 11시까지 가려면 아니요 아니요 12시까지 가는거에요 아 아 넉넉하게 말한거였어요? 네 아니요 아까 11시 반쯤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아쉽다 근데 오늘 네 오늘은 좀 빨리 지나간거 같애? 어? 1시 시작이라고? 나 2시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아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간거 같애 왜 그러지? 아 외국 시간에 맞춘거야? 아니 너 2시라고 연락받아야 돼 그니까 외국 시간에 맞춘거야? 모르겠네 방송은 1시 시작이고 나 없이 나 없이 1시간을 하는거고 야 방송은 너 없이 시작하는거고 네가 2시 출연하냐? 그런가 봐 1시에 뭔가 다른 뭐 영상같은거 나가고 무슨 프로그램인데 정확히? 인정첩에 당했네 한국 산다고 한시에 새벽 1시에 부르네 오오 그런가? 근데 새벽 1시에 하는거면 뭐 해외에서 같이 하는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알잖아 진짜 몰라요 핫스톤 관련 뭔데? 모르면 모르는데로 문젠데? 자기 나가는 프로그램이 지금 몇시간 전인데도 모르네? 아직도 모른다고 아니 그래서 약간 미리 가서 이렇게 하는거지 나가서 갑자기 또 내가 뭐 준비해서 가야된다고 그냥 오시면 된다고 하길래 야 막 불일하게 믿고 가는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거 좀 위험한데? 아 근데 미리 가서 숙제하고 리딩이 있을거지 오늘 그 방송을 한다는 것도 좀 전에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전해들었어요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겠다 아 그래서 말을 안하는거야 아니 아니 근데 내용은 진짜 몰라 간단히 들은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거 외에는 딴거는 아 그럼 됐지 뭐 그게 핵심이네 그게 다네 무슨 차이냐면 진행을 하니까 진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알아야돼 맞아맞아 모든 그 흐름을 그래서 하는거고 나는 진행은 뭐야 출연자는 몰라도 돼 몰라도 계속 됐던 세월이 있어서 아니 근데 나는 게스트로 나갈때도 그래도 내용은 알고 나갔는데 그건 이제 직업병 직업병 캐스터병 그런거? 한 번 안날리죠 근데 캐스터는 진짜 흐름 모르면 절대 안되거든 전세계 동시공개는 모른데 몰랐어? 전세계도 동시공개 몰라 동시공개 몰랐어? 몰랐지 전세계 동시공개야 너 미리 공개하면 어떻게 해 너 아무것도 안공개 아아 모르는데 어떻게 온게 큰일났다 또 불법자 질렀네 내가? 전세계 동시공개를 말했네 내가? 채팅창에도 니 얘기 듣고 쓴거야 아까 팩도 무슨 얘기하지 않았어? 팩이요? 팩 새로운거 나온다고 제가요? 업데이트 된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겠어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근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는 니가 찍어 너 걸린거 아니야? 아니지 근데 아까 분명히 그 그 그 비밀로 언급을 좀 받았다며 숙지를 해달라고 아 그거는 어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괜찮냐고 여쭤봐 아니라니까 아 그거 약간 아까 계약서 썼어요? 지금 몇시냐 9시 45분입니다 계약서 썼어? 계약서 계약서 안썼다 계약서도 안 써 계약서 안 써 나중에 방송 끝나고 쓰죠 보통 아 그래요? 사인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만약 계약서 안 썼으면 오늘 빵구네도 뭐 없어요? 이상 없어요? 다음부터 안 부르겠죠?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도 이번에 책임이 없어요? 도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없네? 법적인 책임 민사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계약서 안 썼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계약서도 안 써 어 갔는데 천명수님씨 오늘 죄송한데 다른 분으로 대체됐다고 그래도 할 말 없대 어쩔 수 없죠 천명하고 계약서 안 썼으니까 계약서 안 썼으니까 그럼 정수씨 오늘 안 나와도 합법이네요? 불법은 아니에요 제로콜라였어? 다 제로콜라 아 제로네 아 살찌값 안 먹어 봤어요? 아니요 저 이거 먹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 이건 안 제로에요 어 안 제로 안 제로야 안 제로야 안 제로 어 이미 대체됐다고 오늘 안 오셔도 된다고 아 그래요? 네 너 누가 담당되는거야? 아 모르겠어요 채팅창에 이미 대체됐습니다 몰라요 잠깐만요 확인 좀 확인도 한번 아이 근데 또 철수가 또 핫스톤 나가야지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핫스톤 애정도로 따지면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탑이야 아이 뭐 탑은 좀 그렇게 조심스럽고 좋아하긴 하죠 나도 그냥 하는 말이야 핫스톤을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핫스톤을 제일 사랑하는 남자야 응 사랑하는 건 맞아 그건 확실해 네 봐봐 이렇게 왔잖아 오늘 6시 20분에 행사 블로그 공지됐다고 왔잖아 이거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여줬네요 주봐요 어? 안 돼 나도 보여줘 아니 근데 이거 행사가 공지된 6시 20분에 공지됐다고 왔잖아 요정도 응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불법을 또 나도 봤어 나도 아까 봤지 응 나는 그냥 나는 그쪽이랑 유출하라는 말 얘기 안 했으니까 내 SNS 올려도 돼요? 내용을 어 그치 나는 그쪽이랑 모르는 거니까 난 너한테 본 거잖아 이거 이런 거를 그거라고 하죠 특종이라고 하죠? 어 기억 지은 미음님 네 얘기는 안 할게 어디서 소스 얻었냐고 네 얘기는 안 할게 말 안 해주면 안 돼 그냥 하하하하 그럼 부탁할게 네 그럼 복권 사와요 다음에 제가 이거 복권 미안한 만큼 수량은 그래 나도는 너무 고마워서 사왔잖아 응 너가 한번 야 장천되는 걸 잘 알아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렇게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천 원짜리 들었으면 쌓아지는 거 알죠? 하하하하 그거 좋은 걸로 사와요 주사도 좋은 걸로다가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장난 아닌 거 아닌 금액 정도로 해서 장난 아닌 거 그래 최소 그냥 만 원짜리 나와야지 사촌아 이러면은 에이씨 나도 그거 수술 못할지도 모르겠어 그 분위기는 아 근데 사촌은 잘나오는 거 내가 못 말릴 수 나는 지금 동행복권 본사 알아보고 있어 어딨는지 나 1인시 할지도 몰라 아니 5만장 밖에 없는 거예요 사촌은 아니네 140만장이네 네 그게 어디야 아무튼 그 저희가 한 발 양보해서 지켜드리는 거니까 정수씨도 그 정성으로 보답을 좀 해주셔야 이제 석일을 네 그게 좀 기분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면 둘 수술도 보여주고 우리만 눈감아주면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뭘 했나요? 네? 제가 뭘 했나요? 그냥 비밀을 유출하셨는데 저희가 지켜드리고 오늘 블로그에 공개해서 이제 말하셔도 됩니다 뭔가 아 그럼 밝혀요 우리가? 밝혀요? 말해도 돼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밝혀라고 할게요 말해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셨겠죠 담당자분이 ㅂ지은 미음님이 하셨는데 그거 밝혀도 돼요? 어 이거는 좀 특종이 유추될 수 있으면 이거 범죄예요 특종이 특종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십청맨님이 지금 이수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못 맞추면 합법이죠? 못 맞추면 합법 못 맞추면 합법이야 맞춰봐요 못 맞추면 합법 다 땡 다 땡 다 땡 다 땡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겠는걸 병건 씨는 내일 뭐예요? 내일요? 바쁘죠 복권 걸고 갈 건데요 아 복권 다른 스케줄 없어요? 네 어? 웬일이야? 내일은 개인 방송 개인 방송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시간을 돌려드려야죠 파이어의 블랙 파이어의 블랙 끝났어요 끝났어요 새 거 또 나왔어 빌려드릴까요? 아 무쌍? 무쌍은 저는 쌍꺼풀 있어서 무쌍 하나 아 저런 무슨 게임? 무쌍 무슨 게임? 풍화서를 무쌍 그 삼국지 중에 재밌는 게임 없어요? 있어요 삼국지 파이브 십사 십사 야 십사 나 그 니네들 만든 거 있는데 나 봤어 만든 거 있는데 그 능력치 개입할 수 있게 해드릴까요? 능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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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본라네요? 아니 내가 랜덤으로 찍었는데 시청자들한테 그 능력치를 받았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잠실 영주니까 뭐 뭐야 특기도 뭐 명성 뭐 이런 식으로 이유 이씨 받았어 무력이 높은 이유 뭘 잘한다 저는 또 웃기도 하는데요? 아니 저기서 안 웃긴 게 어디 있겠어 캐릭터인데 한번 볼까요? 아 근데 깔아야 돼 여기는 내가 집에서 했던 거랑 아 이거 됐어 나중에 봐 나중에 봐 일단 한번 깔아볼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와서 삼국지 숲사 용량이 엄청 크지 않나요? 그리고 집에다 깔았는데 여기다 깔면 안 돼 어 그래요? 아니 그 세이브는 공유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오 좋다 클라우드라는 게 다 돼 있지 않나요? 스팀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쵸 이 스팀 서버에다 하는 거죠 스팀이 AI에요 어 14 깔았네 나? 깔았네 깔았네 깔아 버렸네 깔아 버렸네 14가 제일 최근 거예요? 삼국지 마지막으로 한 게 삼국지 텐이었나? 와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네 삼국지 개잼... 이거 이거 재밌어요? 나 해볼까? 재밌어요 옛날에 참 많이 했네 삼국지 파이브 이런 거 삼국지 텐 같은 거는 요즘에 어디서 봤나? 스팀에서 아 이거 좀 앞으로 할까요? 아 옛날에는 진짜 시리즈 나올 때마다 했었는데 그치 옛날에는 약간 잡지 사면 벌책부력으로 죽을 그랬어 삼국지 파이브 이런 거 삼국지 파이브 파워업 키트 이런 거 난 10이 내가 마지막으로 한 삼국지 같아 10 10? 와 마녀 초기까지 했네 그거 되게 오래 전이야 와 그래픽 봐 미쳤다 나는 삼국지를 보고 느끼는 게 이 폰트나 이런 게 조금 아 별로요? 너무 올드해요? 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속성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깔아서 키는 순간 니네 집에 있던 자료가 이리로 넘어와요? 그렇죠 저장하면 USB가 필요 없네 그럼? 아니 여기 아마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야 USB가 클라우드 어 베드라지 멤버는 다 만들었네요 어 어 나 있다 김종수 있다 봐봐요 한 명씩 보여주세요 누가 있어요? 메뉴부터 야 되게 많이 만들었네요 기열이요 김기열 폐도 와 힘이 센가봐잉? 어린강화? 어린... 아 어린진 어린진 시청자분이 한 거를 입력한 거야 제가 응 근데 소리가 안나오지? 여러분들 소리 안나오죠? 통솔 매력 무력 어? 정치력과 지력이 되게 멍청한데요? 왜 이렇게 게임 컴퓨터가 지금 소리가 지금 먹었네 아니 능력치는 진앙 뭐 지능 주머니가 있는데 지력이 30밖에 안되는데요? 되게 근데 진앙이 왜 있냐면 아이디어뱅크라 쓰던 거예요 아 근데 지력을 좀 올려주시지 그럼 아 이게 네 이유가 있어요 왜죠? 낭비는 옛날에 사업하다 한번 말해두신 게 하나 있다고 시청자분이 한 거야 이거 압주는 노래 앨범 있으세요 음 특사는 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되게 편형도 닮았다 일러스트는 제가 다 단군님 거부터 보죠 아 단군 애기 아 아 악주 언덕 앨범 낼 아 앨범 낼 아 아 언덕이 뭐예요? 언덕이 기간 연장? 뭐야 저게 상태 이상 되면 기간 연장? 언덕 언덕 뭐 그거 뭐 해가지고 아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눈념치로 80은 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80은 아 매력과 정치력이 엄청 높네요 그래서 요거 뭐 특성 있으면 추가를 해드려야 되죠 여기서 몇 개까지 가는게? 뭐 있어요? 여섯 개까지 있는데 안 좋은 특징이 있으니까 의중씨의 특징이 있으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저요? 뭐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여기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특징을 말하면 제가 거기에 어울리는 걸 달아드릴게요 저요? 의중씨의 특징 뭐 음악을 잘하고 응 화를 잘 내는 거 하나 들을까요? 말 잘해요 말 설득 아 설득 설득 아니 이게 중계라니까 중계라니까 말 잘하기 말 잘하지 말 잘하기는 음 교리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남폭도 괜찮 격분 하나 더야 돼 격분 더야지 엄청 격분이지 담박 격분 하나 더 격분 하나 더 도발 당할 때 기간 늘어나요 아 미쳤다 그리고 여섯 개까지 되나요? 안 좋은 능력 같네요 이건 안 좋은 거 아니 근데 뭐 다 인정합니다 남폭? 노발 노발 노발대발 아니야 노발 어딨어요 노발 밑에 있어 맨 밑에 아니 그 말 잘하는 것들 넣어주세요 말 잘하는 것들 넣어줄게요 아니 노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노발 자신의 부대를 자신의 부대를 확인하고 오 좋은 거다 오 좋은 건데요? 남폭 아 보니 난폭해요? 사망동친구 하하하하하하하하 개난폭해 난폭하지는 않아 난폭하지는 않아 난폭하지는 않죠 제가 단기 담력 독장 독하잔데 독장 등갑 맹자 명성 모랴 말하는 게 뭐 있지? 말하는 거 설득 이런 거 없어 설득? 가나다라마사 설득 설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단기 어때요 단기 하하하하하하 단기가 뭐예요? 어? 단기 내용이 뭐냐고 단기필막 단기가 좋은 거야 단기접종 단기접종 단군이니까 뭐 해도 돼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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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요? 오 능력치가 많은데 단기 넣으면 안좋아 오히려 왜냐면 무력이 낮아가지고 아 저런 무력 좀 올려주세요 저 좀 칩니다 어허 자신감 아 좋지 요오 딴 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저기 밸런스가 있구나 음 아 그럼 두세요 아 최대 최대 능력 참이 있구나 아 말하는 거 좀 중계 잘 말 많은 거 말 많은 거요? 말 많은 걸 넣어야 되는데 중계하니까 음 음 논객 논객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논객 특사가 있다는데 특사 특사 특사가 있대 특사는 특은 기여령 아 아 그럼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특사 한번 넣어볼게요 특사 아니 뭐 상관없어요 저는 아 아 투장 통찰 해도 거약 혈로 황천 환술 저걸로 해요 그냥 처음 걸로 아까 하신 걸로 네 맘에 드나봐 오 근데 색깔이 다른 거 왜 그래요? 격분과 논객이 이건 안 좋은 거 아 마이너스 페널티 황금도 있어요 황금은 삼국지에서 한 명만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신장 이런 거 관우 거 와 개 좋네 그런 거 되게 좋은 건데 황금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줘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이거 순서를다가 아 개가 먹으면 딴 애는 그게 사라져? 아니 그건 아닌데 위에 거가 황금이래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게 황금인데 이게 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으로 해서 기본 정렬에서 위에가 황금이래 기본 정렬 기본 정렬을 어떻게 몰라 이게 황금인가 보네 되게 좋아 보인다 간웅은 조저만 있는 거야 아 모든 사기잖아 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나갔다가 했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무력 이거 인정 못해요? 무력 싸움 좀 칩니까? 무력 어렸을 때 막 막 맞고 다니진 않았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저는 정치를 잘하지 않아요 그럼 정치력을 빼고 무력을 올려줄까요? 왜냐면 저는 약간 기본파라서 정치적이지는 않죠 제가 사실은 시력 정치를 사실 모는 게 좋은 건데 음 맞아 맞아 네 저거는 약간 좀 정치 인천 패싸움 경력자이기 때문에 좀 올려드릴까요? 아 뭐 다른 정치를 올려도 50 이상은 돼야죠 50 이상은 줄거나 이러진 않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요? 아 뭐야 줄 안 주네 방금 늘려주세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매력은 100 정도 어때요 제 매력은 아 80이 상한 아 그래요? 안타깝게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려주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아니 침착맨 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80 이하로 근데 확실히 내가 통솔은 좀 떨어지긴 해 내가 막 리더십 스타일은 아니야 나 리더십은 없어 약간 쌈박질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땐 정치를 내릴게요 정치 못하니까 음 아 이 정도는 아니지 아 이 정도는 아니지 정치 27로 할게요 아니 극단적이에요 아니 좀 올려줘 무력이 올라가니까? 아니 30대로 해줘요 무슨 27이야 30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아니 그 아까 뭐야 매력 하나 올려드릴게요 오 미친 아 좋아요 복권과학 갔으니까 아 맞아 하나 올려줄게요 아니 내릴 때는 한 칸 띡 누르고 내릴 때는 아니 무력 여기 있던 걸 여기 올려줬어 어 안 돼 아니 무력 좀 내리고 왜냐면 제가 또 잘 치지 딱 봐도 허약하잖아 근데 애기 모양인데 무력이 너무 쎄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웃기지 63까지 드릴게요 63 나중 가면 거의 뭐 챔피언급 때 이거 좀 올려드릴게요 아 어 약간 더 올려도 돼 41 밸런스 형이네 지력 좀 더 올려줘 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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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인데 좀 치잖아 아 왜 이렇게 짜? 이거 뭐 돈 내는 거예요? 아 팍팍 좀 해요 이거 올리면 다 올려야 돼 다른 사람은 왜냐면 다 고망고망해야겠어 고망고망하면 변별력이 없잖아 아 그럼 복권 다음에 몇 장 사볼까요? 많이 사볼게 많이 사볼까요? 올리고 싶은 건 뭔데 매력이 매력이 그래도 매력? 매력이 좋잖아 아 맞물려있다 77는 7 땡이네 알아서 알아서 오케이 야 괜찮네 정수 정수 아 잠깐만 헉 왜요? 전법 전법 도발 안행 방언추행 추행은 뭐야? 추행은 빨리 가는 거야 아 그래? 오해했네 하나 더 드릴까요? 진영 하나 더 드릴까요? 좋아요 현인 어린 어린 어려보여 어린이니까 너 동아이자 동아이자 어린 좋아 근데 어린 진영이 좋아요 맞네요 사람이 김정현 되게 똑같다 내가 이거 다 찍은 거에요 여기 돼요 둥글둥글한게 성이요 기열이요 종수 기대되는데요 풍이요 김풍요 강해보인다 강해보인다 오오 뭐야 이거 뭐 증명사진이야? 하하하하하 진백 남폭남이냐 아 증명사진이냐고 다시 말하자면 제가 안 쓰면 아 근데 아 지능이 높죠 지능 높고 아 무력을 80으로 꽉 채웠네 무력이 왜 이렇게 높아다 어 이거 봐 매력이 제가 없네요 노매력 아 매력이 떨어졌네 이게 내가 보니까 만드신 분이 두 개는 높고 두 개는 세 개는 낮춘 거 같아요 음 개성부터 일단 잠깐만 잠깐만요 저 전법의 대갈 뭐에요? 화내는 거에요 화내는 거 아 대가리 크다 대가리 크다 아유 피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커요 동요가 돼 내가 봤을 때 좀 똑똑한 거 하나 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맨사니까 통찰? 어 부호 아 근데 통찰력은 없는데 아 통찰력 있지 통찰력 있지 통찰력 있지 통찰력 있지 통찰력 있지 통찰력 있지 아닌데 응 통찰 황금이래 황금 어 줘 줘 통찰력 있잖아 통찰은 아니야 아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게 뭐냐면 CC가 면역이야 개사기야 내가 좋은데 네가 질투를 하냐 나 줘 개사기는 주면 안 돼 아 근데 그냥 개사기는 주지 마라 통찰력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난만 넣어달래 난만 난만은 뭐냐면 난만족이 안 쳐들어 아 됐어 아 그거 좋네 빨리 난만 하나 넣어줄게 난만 느낌이야 느낌이 난만이야 느낌이 난만이야 통찰은 안 돼 에이 그렇게 쉽게 주는 거 아니야 밸런스 뭉개 돼 그럼 저거 어때 허실 어때 허실 허실 허실도 안 돼 허실도 안 돼 허실은 왜 허실 사기야 허실은 아마 가구 거일 때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닌가 통찰 개사기야 이거 좋은 건데 제가 그러면 이거 난만 하나 넣을게요 난만 좋아 난만 좋다 없는 거면 나 아 무조건 좋은 거야 난만이면 나는 무조건 갖고 싶지 근데 난만은 갖고 싶지 않은데? 아 없는 거보다 나 없는 거보다 나 아니 네가 아 그럼 빼 빼? 빼? 난만? 빼 빼 빼 어? 이거 개사기네 야 개좋은데? 응 아 무조건 좋은 거지 좋은데요? 무조건 좋은 거야 나쁘지 않아요 해줘 해줘 니달리야 그러네 야 개좋네 난만하고 친만이구나 내가 말한 건 친만이야 아 친만이야 난만 좋다 난만 좋다 어 개사기지 교사니까 교사 주라는데 논니 논니 교사였으니까 교사 줄게요 아 교사니까 교사 어 괜찮네 다 찼네 아 벌써 난만을 뺄까요? 아 왜 좋은 건데 왜 빼야 좋죠? 꽉 차가지고 나 다른 거 뭐 능력이 남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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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유부단 나쁜 거 하나 넣을까요? 우유부단 뭐 그런 거 없어요? 귀가 얇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우유부단 아니 투기장 하는 거 보면 시간 엄청 끓어 아 아니야 신중 신중 아 신중? 어 신중 있나? 신중 신중 신중이 아니라 그냥 신중 있다 딱 있다 신중 아 좋네 신중이 있고 우유부단 있어 우유부단도 한번 봐봐 아이 신중이지 근데 우유부단하고 신중은 너무 상충돼 하나만 해 그렇지 신중을 해 우유를 해 뭐가 맞아 아니 또 어디 가고 싶때문에 우유 뭐 있었잖아 음식 안하고 오는데 30분 걸린대 아까 우유 가고 싶때문에 우윤희 삼아 어 왜 하나가 안 되지? 다 됐어 다섯 개가 전부지 뭐 아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없나? 난 네 개였는데 다섯 개 다섯 개 안 되네 요것도 한번 골라줄까요? 능력치 근데 내가 보니 매력은 좀 올리는 게 맞아 종수가 매력이 없진 않아 아 진짜 또 매력이 좀 있죠 그리고 지력을 낮춰야 돼 대신에 무슨 소리야 나 맨사인데 약간 저런 거 지력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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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맨사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지력 말고 좀 내려야 돼 지력을 좀 내리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대신에 매력이 올라가요 아니 여몽 이벤트처럼 백이었는데 여몽 이벤트 터지면 이렇게 어 그치 여몽 이벤트가 뭐야? 어? 뭐 감나무 그 있잖아요 그 여몽 이벤트 그 권목상대 이벤트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갑자기 지력 40 뻥튀기 해주는 거 있거든 감나무 이벤트 감나무 이벤트 뚝 떨어져 뚝 아니 그러니까 지력을 이벤트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뚝 많이 떨어지지 말고 조금 내리고 정치를 더 내려요 난 정치 안 좋아해 아 그래요 정치 안 좋아해 정치 안 좋아 잘 못하고 아니 이렇게 뚝 그 이벤트 만들어서 넣을까요? 뚝 하면 몇 년도부터는 아니 꺾여서 그 대신 이만큼 넣어드릴 테니까 와 완전 사기 캔디 이 정도면 그리고 50을 낮춰 아 떨어지면? 이벤트 후에요 아 신동이니까 내가 이렇게 넣어줄게 신동이니까 넣어줄게 아니 재갈량하고 똑같다고 아 재갈량 투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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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을 준다고? 나중에 이름이 대갈량으로 대갈량 이벤트 이벤트 만드는 거 있는데? 대갈량이 뭐야 이벤트 편집 이벤트도 있어? 좋아졌다 이벤트 생성 발생 조건 조건 시간 되면 조건? 오오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똑똑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바보가 된다 이런 거 감나무라는 거 정수씨 언제 먹었죠? 지들 맘대로 막 하네 아니 100배요? 100배요 그러면? 빼 빼 빼 몇 가지 알았어요 50 50 일단 해보죠 재밌겠는데 아무튼 봐봐요 여기 종수씨가 보면은 여기 나와요 나이가 몇 살이요? 어 몇 년도에 뚝 떨어지죠? 내가 보기에는 관도대전 전후로 삼고초려 전에 선생님 제가 고증은 삼고초려 전이에요 어 삼고초려 전이야 관도대전 후 그러니까 한 2006년 아 근데 오랫동안 쓰겠는데? 오랫어 삼고초려 전이면 개사기니 너 신동이야 지금 개사기야 저는 근데 지능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뭘 고증이야 아 그럼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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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고초려 때로 하죠 삼고초려? 삼고초려 전으로 가자 적벽대전은 어때요? 2006년 너무 오래 쓴다 에이 너는 2006년이 딱이에요 2006년으로 가고 2005년 가 2005년 206년 아니에요? 아 206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금 지력이 올라가 있고 매력을 내려 그리고 그때 되면 지력이 떨어지고 매력이 올라가 그게 맞잖아 밸런스상 나 맘대로 지금 그게 맞지 머리가 나빠지면서 매력은 지금 낮고 지력은 좋아 매력을 어 약간 질투하는 거야 너를 왜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해 다 잘났다고 어 세계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외국어도 할 줄 알고 막 쾌남에다가 이거 어때 처음부터 다 이거 해 아 근데 그거 너무 막 이랬는데 이벤트가 다 떨어져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니까 너무 잘나서 다 질투하는 거야 너무 잘나 너무 잘나서 질투하는 거야 역대급 어 진짜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너무너무 이거 너무 너무 스토리나 매력을 한 그 정도로 37까지만 할게요 지력도 한 한 890 정도 97 그렇게 하고 아 높다 높다 시나리오 이후에 그게 역전되는 거예요 두 숫자가 바뀌어 그냥 그러면은 지 지 그러면은 지력이 37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차돌 짬뽕 이미지가 없거나 누렸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게 멍청이 치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50 깎고 50 붙이긴 안하고 네 30 깎고 50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보너스가 더 많게끔 보너스 이벤트 갑니다 2천 아 200억? 200억? 200억으로 갈게요 자 생성 진짜 발생조건 발생조건 연도 연도 이벤트 게임 내 일시 게임 내 일시 시나리오 개시 어디야? 몰라 아 이거는 시작하고 몇 년 지나는 것 같은데 게임 내 일시 아닌데 맞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걸로 저거 연월을 정하면 월요일이야 이거 게임이 이지 않다 아 이후로 하면 되겠네 이거 뭐 조건 아니야? 몇 년 몇 월 이후로 하면 되잖아 206년 이후 205년? 아니 6년 1년만 더 줘요 알았어 알았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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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는 거 없는데 아이 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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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9월 추석 9월 아 명절 때 연이 180년이야 명절 때 아 겨울에 올라가면 그건 너무 바보고 그치 그치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어 겨울에는 뭐 올라갈 이유가 없죠 날짜가 180년 180년 206년 했죠 206년 9월 중순? 중순 이후 추석이 보통 9월 중순 했잖아 맞아 맞아 중순 중순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이후 이다라는데 이후이다 이후 이다는 뭐야 이다 이다로 해야된대 이다로 수정 해야되나봐 편집 수정 아 편집 이다로 해야된대 중순이다 이렇게 해야되나봐 이다 이다 어 아 이후면은 그 이후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딱 그때 바로 그때 생기니까 아 그럼 종수를 2008년에 그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 쓰면은 똑똑한 체로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이벤트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니죠 이미 그때는 발생하고 난 뒤죠 네 2006년에 이거 9월에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이건 아 아 그니까 2008년에 시작하는 시나리오 그럼 감나무에 아 에라이씨 아 발생한 걸로 돼요? 아 된대 그리고 여기를 능력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신분 무장의 사망 잔전세력 수 안 바뀌나봐 없네? 데이터 바뀌는 건 없나? 사망 아 아 그럴 거면 지워 아 여긴 조건이고 조건이고 편집이 됐으면 결정 요 조건에 이면은 등장인물이 덜 봐? 등장인물이 아 음 자 김종수 몇 분을 만들었어? 엄청 많이 만들었네 22명? 야 일러스트 비슷한 거 있으면 만들었지 김종수가 등장 후면 어 아니다 사망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발생 조건이 이렇고 등장인물 김종수가 내용 내용 김종수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 포로거나 사망상태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네 왜냐면 감옥에 있으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 볼게 내용 오히려 그때 갇혀있으면 좋겠네 메스 아 뭐지 아 이벤트 화면 나오는 거? 감나무 감나무 느낌 괜찮은데? 너무 푸른데? 좀 익었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복숭아나무 정도로 하죠 좀 푸른하니까 이거 아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가 이거 아 세 번 소 옆에 있는 소 옆에 있는 거 어때 그 옆에 거 아 그거 약간 나무 있다 나무 있고 그냥 마을 추석에 모이는 느낌이니까 시골에서 갔다가 배경 하자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 진짜 복잡하다 정수 하자 위치 아우씨 이런 거까지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응 하자 위치 자 자 하자 위치 메세지 총 연주 신났네 김종수 장군 아싸 감나무 이게 안되네 늘림표가 야무지게 먹어야지 좋다 아니 그때는 떨어지기 전인데도 저래요? 저때는 똑똑했다면서요 아니 말투가 유쾌한거지 유쾌한거지 바보같은데 야무지게 먹으면 어때서 인정할게요 감이나 한번 먹어볼까 어? 감나무 아니야? 어? 어라? 감나무 아니야 감이나 한번 먹어볼까 지적의 말투로 아 감이나 한번 섭취해볼까? 오우 아 어라? 신났네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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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라라 오호라 감나무구나 하하하하하하 감나무로구나 감나무로구나 한번 섭취해보실까 어디 맛이나 한번 볼까? 아아 한번 맛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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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실까 한 번에 두개 들어왔어 어디 한번 맛이나 한번 보실까 아 그러네 저때부터 기미가 보이네 전조가 보여요 아 이거 어떻게 엔터가 없어 어 됐다 느낌있는데? 어 진짜 미쳤다 귀지형은 하지말자 귀찮아 장면 장면 추가하는건가 장면 추가하는건가? 아 이거 처음에 나오고 이거 결정하면 되는거 아니야? 배경 여기서 장면이 딱 덮혀지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돼? 아 개복잡하네 아아아 아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래 요런 느낌으로 간다 그냥 변해 예 여기 변해 보실까? 결과 결과 오오 무장이 능력변동 무장이 능력변동 좋다 중종수가 지력 지력이 97이었죠 37 감소로 하자 감소되죠 감소를 90 너러지는 수치를 정하는거잖아 97이니까 90? 90 떨어지면 안되고 내가 바보니? 아니 설정이니까요 30만 떨어뜨려줘요 30 떨어지면 30 떨어지면 너무 좋아 67이 되잖아 그래도 30 떨어지면 67이야 엄청 높은거야 제가 그럼 지금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 지능이? 제 지능이 게임이니까 100점 만점에 몇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중수씨 게임이에요 저도 아까 봤잖아요 지력이 저도 낮아요 게임이에요 가몰입하지 마세요 방방바에요 깨게봐 깨게봐 게임은 게임으로 보자 45 45 감소 그 대신 늘려야죠 능력변경 매력매력 이런게 되는구나 게임처럼 장려 만들었다 능력변경 어 매력 매력이 몇이지? 중값 매력은 깎인거보단 좀 더 주세요 깎인거보다 줍시다 60초 몇 깎았는데? 지력은 45 남는 장사지 15 남는데요? 무조건 남은 좋은거지 매력이 15분이나 더 올라가는건데 그리고 사망 ㅋㅋㅋㅋ 아니 감나물이 깎인 사람 죽어? 아니 감나물이 깎인 사람 죽어? 감나물이 깎인 사람 죽을거면 능력치를 왜 바꾸니까? 저 무슨 의미가 있어 매력있게 죽은거야? 매력있게 죽었네 뭐 중수한테 줄 수 있는게 없을까 뭐 이 정도만 해도 감나물을 얻었으니까 군량을 증폐시키는거 감을 얻었으니까 나쁘지 않지 건강상태를 조금 바꿀까요? 건강상태는 지금은 건강해서 근데 여기서 이 게임에서 아프면 좀 고쳐버려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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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지마 하지마 정수는 건강해야지 그러면 저걸 하죠 그 거점 변경 떨어져서 떨어져서 불평으로 가 집을 못찾아? 뭘 집을 왜 못찾아 내가 바보야 보물도 얻을 수 있어 보물 보물도 줄까? 게임이잖아요 보물 뭐 그럴신거 없나요? 감 하나 만들어줄까? 아니 보물도 만들어줄 차돌짜복 만들어줘요 차돌짜복 만들어줄까? 어 참나 결과에서 뭘 만들었지 않을까? 내용 개요 개요 이벤트명 음 그 뭐지? 뭐? 뭐라고 할거야 음 감나무 감나무 사건 감나무 사건 감나무 사건이 뭐야 감나무 그 사건 대명사야 종류는 역사 역사를 해야되는거 아니야? 일어난 일이니까 응 스톤 단발 반복?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하 어 감나무라 아래 치는 별이래 여기서부터 결정 됐죠? 됐죠 그러면 한 번 볼까? 어떻게 봐요? 어.. 됐네 아 이거를 바꿔야돼 왜? 아 근데 폴우면 안되지 폴우면은 감나무 안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그래도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갇혀있는데? 그래야만 해 그래야만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수정이 안돼요? 내용 아니야? 등장인물 아니야? 등장인물 등장인물에서 바꾸는거야? 발생조건 아 그치 그치 삭제? 삭제가 안되는데 포로일때는 아예 안되나봐 무조건 있어야 되나봐 이거 없애면 돼 없애면 돼? 삭제가 옆에 안뜨는데? 아 안되네 포로일때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없나봐? 아 그러네? 아 그치 포로일때는 안되지 감없네 포로일때는 포로일때는 이벤트가 발생이 안되는구나 그치 어떻게 올라가 이벤트가 풀리자마자 바로 되는거 아니야? 바로 감나무 찾아가는거 아니야? 풀리자마자 바로 감을 왜 따먹으러가 아니 이벤트잖아 나오자마자 가 감나무로 내가 봤을때는 이거 놓칠수도 있으니까 이후로? 포로일때는 못갈수도 있으니까 포로일때 나오면 바로 그냥 안쎄갑니다 무조건가 자연스럽게 가 그냥 기계적으로 보다 뒤 이유 이렇게 해놔야돼 포로에서 구출되자마자 바로 감 먹으러가? 진짜 무슨 아싸갑니다 요렇게 하면은 자 뒤로 가고 됐죠? 볼순없나 이건 이벤트를? 아 이벤트 보고싶은데 안됐나봐 수동도 자동으로 바꿔야된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언제 바꾸냐 귀찮다 재생 누르면 된대 재생하면 된대 재생 아 수동 아 수동을 자동으로 아 수동을 눌러야되는거에요? 편집에서는 안된대 위에 역사가 바뀌면 역사가 바뀌게 되는거 아니야? 범용 다른걸 안되나? 어떻게나 여기 어디서 한다고? 재생을 뭘 하는데? 재생이 어디서요? 재생이 없어 이벤트 생성 변경? 개요에 있대 개요? 개요에 재생 개요에 재생? 개요가 어디야? 아 아까 그 자동 옆으로 긁어야되나? 당겨야되나? 수동 자동을? 재생이 없어 수동 자동있잖아 그걸 옆으로 긁어야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개요말고 내용 내용 연출? 재생 보호라 감나무라구나 마신나무 보실까? 아 요 화면만 보이는구나 아 요 화면만 볼 수 있는거래 아 감 떨어지는건 없네 보실까? 하고 연출 효과만 하나 넣죠 아 근데 여기선 노래로 못들어오 아니 됐어 이제 나머지 뭐 펼쳐볼테니까 종수 이거 능력치는 괜찮아? 아니 뭐 너무 좋죠? 이기상은 없지 사실 뭐 처음에 지력 90 면수를 준게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 그정도도 안돼요? 네 여기서 45 깎고 60 주는거 거든요 60점 97대 와 미쳤다 이득이네 15 이득이네 아니 원툰준거 너무 부럽다 깎아야겠어 나는 90 넘고싶다 아 왜냐 깎아요 이거 줬다 뺏기 너무 커 너무 커 그래도 88이야 그래도 88이야 알았어 그러면은 91은 되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그 대신 지능은 45 꺾이면은 50 아 그래도 50 넘어 사기야 사기야 50 사기야 94개 50이 높다고? 아니 이 게임 안에서는 보통 삼국지에서 50되면 그게 안쓰는거 아니에요 지능으로는? 대신에 매력이 쩔잖아 아 매력이 어 쓰임새가 있는거지 한쪽이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장점이 있는게 좋아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또 지금 나머지 보면은 아 그렇네 능력이 너무 낮게 해줬네 나는 딱 봐도 쓰임새가 없잖아 별로 어 저 되게 좋게 주셨네요 아 종수씨면은 완전 좋죠 간나무를 근데 병건씨는 뭐 아 병건씨 뭐 니 혼자 뭐 뭐에요 지금 드라마 찍어요? 정치매력 전혀 다 드라마 찍어 아니 일러스트가 전혀 아 그러네 왜 그러냐 너무 좋은거 했냐 아 눈 비슷한거 한건데 우리가 골라줄까요 아하 골라줘 아참 슬 한번 볼까요 아 질투하는거에요 제 일러스트에 아 좀 그렇네요 제 삼국지 일러스트에 사람들이 침착하는 어 저거 닮았다 이병건 호민이 여기야 이거? 아니 위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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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른쪽 오른쪽 호민이 형이 저거 일러스트 보고 뭘 하잖아 하나도 안 똑같아 어? 안 똑같다고요? 너무 호민이 형인데? 그럼 저 지만 좋은거 한다 아 요것도 약간 병건이 같은데 요거? 어 화내는거 너무 멋있어 너무 근데 이건 그거다 너무 세보인다 캐릭터가 맞아 맞아 응 나이 먹은 침착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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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나이 먹은 침착맨 응 고령 침착맨 어 이거 되게 표정이 왜 이렇게 어 이렇게 맛깔나지? 응 보다보면은 비슷한 사람 찾으면은 네 알려주세요 신장수 등록할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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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침착맨님이 근데 수염이 또 맛깔나게 났기 때문에 이벤트로 일러스트도 바꿀 수 있어요 요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너무 젊은 침착맨 응 막아주죠 괜찮고 어 이거 옥냥이 같다 진짜 아 이거 옥냥이? 아 그 위에 아 옥냥이는 너무 비화됐어 옥냥이 뒤로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누구에요? 원래 월냥이형 후보였어요 어 월냥이형 닮았는데? 오 좋은데? 근데 월냥이형치고는 조금 너무 부하같다 어 너무 좀 학급 정수 같다 개복원님 아 개복원님? 개복원님 어 침착맨님이 요런것도 약간 아 수염이 근데 너무 아 수염이 너무 과하다 아 너무 멋있다 이거 멋있지 않은데 안 멋있다고 되게 멋있는데 아 곽투부님 있다고 하는데 곽투부님 어딨어 어딨어 아까 그게 곽투부님 곽투부님 어딨어 아까 그거 이분? 이분? 어디? 위에? 아니 아까 그 우리가 그 담았다고 한 사람 아하 이분 아 그거 일단 정해놔요 그 곽 아니 일단 뒤로 가 뒤로 뒤로? 아니 뒤로 뒤로 이분건 전부 아니잖아 이거 중지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들어 니가 어떻게 곽투부님 하나 저장해놔야되겠어 신명 성명자 튜브 튜브 아 자도 있구나 아 아 준비 그럼 단군님은 김 우중 단군이에요? 어 모습 변경 잠깐만 어 곽투부님 뭐있지 어허허허 이렇게 생겨줬어? 놓고 김우중씨요? 그러네 김우중 김단군 침착맨이며 이병건 침착 기열이요? 특 이런 식으로 있어요 종수는 진배할거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럴싸하네 괜찮네 뭐 없어요? 괜찮아 여자하고싶어요? 여기도 있어요 사시도 있고 제가? 하세요 강키님 좀 닮지 않았어요? 조금 느낌이 있어요 느낌은 있어 기존 장소들이네 기존 장소도 할 수 있어요 배원소 갈게요 악명은 뭐 있어? 필요하지 그럼 요정도 네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이게 또 만드는 재미가 있어 그치 뭐 게임이도 게임이지만 저런거 만들어서 하는 재미가 있지 한국시리즈 아 한국시리즈 14살 가장 최신판이에요?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추천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살짝 범짓하게 돼요 왜냐 7만원 아 10만원? 7만원 파워키트 5만원 아 두개 합치면 12만원? 미쳤어 합쳐서 7만원이 아니라 네 아 많이 올라갔구나 미쳤죠 올라간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랬어요 예전엔 그래도 파워키트까지 지금 세일중이래 옛날에는 파워키트 합본이 6만원 이랬거든 우리 어렸을때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 세일해서 얼마야 그래서? 반... 반값이겠지 아 그래? 자꾸 2만원이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아 풀세 10만원? 미친거야 사실 코웨이 프라이스 아 파워압 다 퍼야도 5만원 오오오오 싸는데 싸는데 아 지금 12만원 주고 샀어 지금 들어가 지금 7만원 버는거네 아 그럼 좀만 더 기다리면 2만원까지 내리고 있다 아니 그러진 않아 왜냐면 코웨이는 옛날 게임을 안 깎어 아 맞아 맞아 얘네는 삼국지 3도 몇 만원에 팔아먹는 애들이야. 맞아맞아. 아 나 삼국지 갑자기 10 하고 싶어 10. 어 삼국지 10. 옛날 삼국지 6인가 7을 내가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나는 5 이후에 기억이 없다. 5가 내 기억으로 나랑 조금 안 맞았고 6 정도가 나랑 되게 맞았던 것 같은데. 6 재밌어. 이게 굴주제가 있고 장수제가 있어. 이게 갈 때마다 바뀌었다 갔다가 해. 그럼 14가 제일 재밌다. 한번 해봐야겠다. 13은 옹냥이가 많이 하던데. 13은 유저 패치로 붙여가지고 좀 편의성. 아 11이 엄청 재밌다고 추천 많이 해주시네. 11도 14 하고 나면 좀 귀찮아. 뭐가 달라졌어? 10. 14는? 삼국지 10은 다 달라. 그러니까 14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오 12와룡 패치도 재밌다고? 색칠하기로 했어. 다 나오네. 11은 유저 패치가 많아가지고. 음. 유저 패치 안 하면 11도 답답해. 음. 유저 패치는 뭐예요? 게임을 바꾼 거예요? 유저들이. 능력치를? 편의성으로 뭐 UI나 뭐 이런 거를. 게임사가 안 해주니까. 보낸기를 하는 거지. 아. 아 모드. FM 마냥. 9랑 14랑 비슷하다. 그럼 14도 재밌다는 얘기네. 이게 새로 나왔는데 옛날 게 재밌어도 추억이지. 그거에 보면 또 그래픽이 또 좀 별론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해. 14는 색칠 노르래요. 부대가 지나가면 자기 그 진영 색깔로 칠해요. 음. 그 색깔을 끊으면은 보급로가 끊겼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꼬리 자르기. 아. 그런 싸움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쳐들어갈 때 불리해요. 보급로를 언제든 끊길 수가 있어서. 그런 개념을 여기서 14에서 처음 넣었어요. 그전에도 뭐 보급로라는 개념이 꽤 했는데. 어? 그럼 앞으로 15, 16도 나올 게 있네요?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11 이후에 원래 계속 안 나오다가 12 나오고 나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올 수 있죠. 피곤하냐고요? 어? 살짝? 피곤한데 방송 어떻게 해요? 응. 가면서 또 이제 또 하식스 먹어야죠. 커피 먹고. 어? 그래? 네. 에. 마무리십시다. 오늘 뭐 너무. 지금 좀 아쉽네요. 아. 우리 또 병건 씨가 준비한 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우리 날짜 적어가죠. 몸으로 말해요 미쳤네. 다음 날짜는. 일단은 저희 MT고. 그 이후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잡아야 돼. 왜냐하면 또 MT 때 안 잡아. 맞아. MT 안 잡아. 맞습니다. 잡았습니다. 지금 스케줄 많이 없을 때 잡아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이 27, 28이잖아요. MT잖아요. MT 이후에. 언제 되세요? 8월. 저희 MT 7월 27, 28. 맞죠? 공개되죠? 아. 이미 그때 다 얘기했잖아요. 17, 28. 아니 또 물어보시길래. 8월에 가죠? 8월. 8월. 일단 29일? 8월 29일? 아니요. 말 아니에요? 말 원래? 아아. 없는 날 해요. MT 끝나고 그럼 바로 해요? 8월 그냥. 갔다와서 다음날? 한 다다음주 정도 해서. 8월 둘째 주 괜찮으세요? 8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 8월 8일 둘째 주?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저는 주중도 괜찮고, 주말도 괜찮고. 8월 둘째. 셋째 주도 괜찮아요. 벌써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셋째로 가야 돼. 셋째로. 8월 셋째 주는? 광복절이 있네. 광복절이 있는 주예요. 광복절이 편한 새 16일이 나왔어요. 조수씨는 월요일날 쉬니까. 전 다 편해요. 저는 편하면 광복절이 편하긴 한데. 어차피 뭐. 아. 편해요? 아니요. 표정이 너무 불편한데. 아니요. 아니면 그냥 22일도 괜찮고. 8일 어차피 일정 없어요. 이때 일정은 24, 25일 있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럼 본인 15, 16일 중에 편한 시간 얘기해 주세요. 전 다 편해요. 그럼 15? 15? 15? 광복절? 그 궤도님 언제 하세요? 특강? 불러주세요. 연락주세요. 예예. 맞아맞아. 지금 아직은 잡히기 없어요? 잡혀서 시간 맞으면 이제 놀러올게요. 8월에 반팔 했나요? 8월에는 반팔이죠. 8월에 긴팔 입으면 쪄주고요. 8월까지는 반팔이죠. 청춘부제 검은 반팔로 하겠습니다. 이날은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검은 걸로? 아니 그때 돼서. 아 흰색. 청춘부제 흰색. 청..청흰? 저는 검은색도 좋아요. 저는 어두운 거 좋아해서. 오완씨 오완씨. 검은 걸로 갈까요? 별 검. 아니 흰색. 흰? 검은색 한번 입었으니까. 흰색. 청부 흰티.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흰색. 자. 그만 갈까요? 그럴까요? 우리 대공원. 여기까지 할까요? 옥? 네. 고. 자, 고! 그 뭐냐 반가웠고 짧은 것 치고는 짧지도 않아 생각해보는 엄청 그랬어요 우리 근데 오늘 그 병건 씨꺼는 다음에 재밌게 하죠 다음에 병건 씨꺼부터 하죠 아뇨아뇨 여러분들꺼 먼저 하세요 아, 싫어요 아니 안그럴래요 싫어요 재겨 놓으려고 그러죠 아니요 저는 놓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는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감 불필요하죠? 소감 불필요 맨날 오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세요 다음에 MT 때 보죠 우리 아니요 하세요 MT 때 봅시다 하세요 저도 MT 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MT 때 27 그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희들의 몸 여기까지입니다 복권 사고죠 우리 복권 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 밤에 또 하니까 핫스턴 방송 많이 봐주세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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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좋다 좋다 대구 좋다 땡 땡 오디오는 계속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아 고생했어 그 여기 쿠폰 이벤트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MVP 드린다고 했잖아요 종수씨 드리겠습니다 아 제형 MVP 아 아싸 MVP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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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이벤트를 여기에 누적해도 되나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뒀다가 제가 다음에 MVP 다섯 번 모으면 쟁반 맞고 술 먹겠습니다 아아 예예 알겠습니다 MVP 저 이름 써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아 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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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보관료가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어 그거 제가 아까 복권으로 다 제출했을 때 한달에 많았네 어 14개월치 보관료 아아 어떻게 14개월이에요? 한달에 많으면 깎아줘요 한달에 천원으로 해줍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한달에 천원으로 양 1400원으로 휴식 OK 일단 여기 쓰레기 이거 음식만 아 지금 이거 조금 남았으니까 비오고 거기도 건성이 있는 거래 집사2장 이동 이동 여름 고생하셨습니다 14시 반 야 그 형님 열심히하네 우리 오늘 1개 마ächte 아, 오늘 1개 맞습니다 오늘 1개 많습니다 3시 반 길었나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뭐? 수게했어 뭐 물어봤어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